지난 시간에 촬영한 사진들을 편집하기 위해서 준비할 절차를 좀 알려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뭐 척척 하시는데 첫번째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를 pc로 가져오기죠 이것은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스마트폰과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되어있다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스마트폰 이미지를 클라우드로 전송을 해요 그리고 나서 클라우드의 이미지를 pc로 내려받기를 하시면 돼요 그때 이때는 무선을 쓰든지 해야죠 와이파이를 하던지 뭐 네트워크를 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ca에 있는 dca에 있는 이미지를 pc로 가져오기 방법에는 첫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dca 메모리를 카드리더기로 카드리더기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dca 자체를 dca 자체를 usb 케이블로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dca 자체 usb 케이블 꽂는 자리가 있잖습니까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더 돼요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카드리더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dca 쓰시는 분들 지난 시간에 dca 가져오셨잖아요 그런데 dca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가져오신 분들은 알아서 가져오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카메라를 켜가지고 카메라에서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방법처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카메라를 계속 켜놔야 되잖아요 카메라를 계속 사용 중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명 연안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많이 사용하면 고장 나기 쉽죠 수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촬영하고 나서 dca 메모리 자체를 빼가지고 카드리더기로 가져오는 거에요 근데 이제 우리 데스크탑에 또는 노트북에는 요즘 또 그 카드리더기가 붙어있는 그런 노트북도 있고요 데스크탑에도 카드리더기를 장치를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부착돼서 판매되는 이제 뭐 브랜드 제품들 같은 것도 있긴 있죠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편리한 방법을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첫번째 이제 카드 usb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꽂아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휴대전화를 연결했어요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했더니 여기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왔냐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접근을 허용하느냐 이걸 물어봐요 아니 아이폰은 또 아이폰대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아이튠즈로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갤럭시 우리 흔히 말하는 안드로이드잖아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용을 하겠느냐 물어보고 저희 집 컴퓨터는 허용하겠느냐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뭐 거기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컴퓨터가 그건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컴퓨터에서 연결하면 휴대전화에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허용을 접근을 허용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허용을 해야만이 그때 얘가 이제 컴퓨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장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는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요거는 제 핸드폰 본체고요 요거는 마이크로 SD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스마트폰 자체가 고가들이 있고 갤럭시 S9 뭐 이런거 고가잖아요 메모리 용량도 뭐 64기가 256기가 이렇게 큰 용량을 쓰는데 제거는 저가폰이거든요 어르신들 쓰는 저가폰 뭐 이런거 꽁짜폰 같은거 이걸 쓰다보니까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메모리를 256기가짜리 하나 사가지고 컴퓨터 안 스마트폰 안에다 꽂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량이 좀 커졌고 사진은 다 여기다 촬영이 되고 그리고 핸드폰에서 작업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또 있죠 SD 카드로 다 넘겨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앱도 깔고 나서 SD 카드로 옮겨요 앱을 깔아가지고 여기다 다 깔면 공간이 없으니까 앱을 깔아서 SD 카드 넘는거는 그렇죠 설치한 후에 SD 카드가 있어야만 넘길 수 있는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더블클릭해 보면 이제 DCIM이란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DCIM 여기 보면 카카오톡도 보이고 여러가지가 보이는데 이런 카카오톡에서 보았던 이미지를 있을거구요 카카오 내비게이션이니 뭐 이런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뭐가 있을려나 뭐 픽처 이런 폴더가 있는데 제가 다 정리해갖고 없네요 DCIM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카메라 저는 없죠 여기다 촬영을 안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뭐 코지카메라라든지 뭐 이런것들은 또 이 안에 저장이 되는데 요거 스크린샷이라고 해서 이 스마트폰 화면 자체를 이제 캡쳐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스크린샷이 되는데 그런거 이제 DCIM 폴더로 가요 그럼 이것도 공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잘라내기 해서 제가 사용하는 SD카드에다가 SD카드 여기에다가 카메라 여기죠 그렇죠 여기다 다 붙여넣기 하면 일로 다 들어가는거죠 저는 여기다 수작업으로 다 넘겨요 일반 디카로 찰칵찰칵 찍으면 알아서 이 폴더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카메라 앱들이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 앱들은 알아서 오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보시면 뭐 이렇게 여러가지 뭐 가족사진이니 무슨 뭐 다른거 뭐 고소반 결과 같은 것도 제가 해놨나봐요 그 다음에 아빠사진 엄마사진 애들사진 제사진 뭐 이런것들 이런것들을 다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따로 저장을 해 놨단 말이에요 DCIM 그중에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이 있어요 지금 옮기는 방법으로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달라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이 안에 들어와요 이건 간략하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폴더를 관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폴더를 네 그니까는 우리 스마트폰에 자 여기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PC에서 스마트폰을 이제 연결을 하겠죠 더블클릭하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에 제 핸드폰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핸드폰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핸드폰을 더블클릭하면은 카드 폰하고 두 가지가 보이는데 이 카드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마이크로 SD를 탑재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화면이고요 이건 자체 메모리니까 자체 메모리니까 자체 핸드폰에 있는 폰에 더블클릭을 해서 DCIM DCIM에 가면은 카메라 라는 폴더가 있을 거다 라는 거죠 저는 예외로 부족한 현상 때문에 마이크로 SD에다가 거기다 이제 명령을 걸어서 저장하게끔 해놨으니까 DCIM 그리고 카메라 이것이 이제 디카로 찍은 스마트폰을 촬영한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몇 년 몇 월 몇일 몇시 몇분 몇초로 해서 시분초로 저장이 되거든요 시분초로 저장된 게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촬영한 사진을 찾아봐야죠 날짜별로 나올 테니까 지난 시간에 촬영한 사진을 제가 꺼내 가지고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요 선생님 오늘 이걸 쓰시면 될 거 같고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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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없구요 다른 건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다른 사진까지 같이 보면서 해볼게요 이것저것 좀 찍은 거 있으니까 이것저것은 복사해서 일단 뭐 us-memory에다가 우리 본웨지 사용하는 us-memory에다가 옮기든지 해야 되겠죠 여기다 넣고 사진 사진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옮겨 놓으면은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중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선생님은 이따가 요 파일을 가지고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요거 아까 그때 촬영했던 사진 몇 개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한번 편집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DCIM 그 다음에 여기에 카메라 폴더에 보면 사진이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를 클라우드로 보내려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 갤러리라고 하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갤러리라는 앱을 이용해서 얘를 선택을 해 가지고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로 보내야죠 네이버 클라우드로 네이버 클라우드로 네이버 클라우드로 보내면 클라우드에 PC로 접속해 보면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PC에서 다시 내려받게 하시면 돼요 음 잠깐 보여 드린다면은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갤러리를 실행해 가지고 갤러리를 실행해서 사진 찍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카메라를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 뭐를 또 준비가 됐다고 친절하게도 알려주네요 그렇죠 자 이제 꾹 세대를 제가 몇 개를 선택해서 공유하겠다 라고 선택을 하면 어디에다 공유할 건지 물어보면 여기다가 클라우드로 보내겠다 네이버 클라우드로 보내겠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로 가면 얘가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무선으로 접속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쭉 전송하는 작품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하고 나면은 다 보내고 나면 이제 네이버에 접속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네이버 클라우드로 가보면 네이버 클라우드로 가보면 조금 전에 지금 올린 사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올린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다운로드 받는 거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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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내려 받기 누르면 컴퓨터로 가져와요 여러 파일 다운로드 요청한다는 윈도우 10에서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구요 허용하겠느냐 그럼 허용해라 그러면 들어오겠죠 어 옳아 가족 τι 비밀언니 왜 예예예 사진을 하나만 선택하지 마시고 꾹 누르시면 되요 스마트폰에서는 길게 누르면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진을 선택을 그렇게 해서 예 공유하겠다 라고 해서 크라우드로 보내시면 되요 헬레그림하고 카카 블루투스하고 다이렉트밖에 없는데 블루투스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크라우드로 해서 가져온 것은 주로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다운로드 폴더 다운로드 폴더라는 곳에 가보면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 들어있어요 예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면 되고 여기서 활용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사진 폴더에 있었던 이걸 가지고 같이 활용하면 되니깐요 똑같은 거니까 빼고 그러면 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티카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카드 리더기가 있으시면 좋다고 했는데 좀 준비된 게 없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티카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카드 리더기가 있으시면 좋다고 했는데 좀 준비된 게 없으니까 일단은 이 사진을 우리가 좀 홍보할 만한 형태로 편집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다음 시연서부터 배울 건데 블로그 초기 화면을 만들어야 돼요 블로그 초기 화면 블로그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타이틀 편집까지 오늘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 사진이에요 일반적인 사진들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진들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홈페이지에 우리 그 강좌를 올릴 때 공예작품 온라인 홍보 마케팅이라고 하는 강좌를 올렸을 때 보시다시피 요렇게 그림이 올라갔거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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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셨을 거에요 그러니까 뭐 민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팝아트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뭐 이런 크라우드 그림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sns 같은 거 이거를 제가 그림을 편집을 해갖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만든 그림이 요거에요 요런 식으로 요런 사진들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우리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진들을 여러분들 작품들을 요렇게 배열해서 보여 주셔도 돼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중간에 얇은 선이 없고 요건 얇은 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조절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요런 거를 까지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럼 뭐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에요 깨졌나보다 뭐 민화 작품 같은 것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면 되니까는 자 먼저 일단 사진들을 준비하고 우리 안에 그때 첫 시간에 설치했던 포토스케이프 얘를 한번 실행해 볼 겁니다 들어갑니다 포토스케이프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동그랗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중에서 배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진 편집은 당연히 배우셔야 되고 일괄 편집은 오늘 안 할 것 같고 대신에 이어붙이기라든지 페이지 라든지 요런 몇 가지는 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애니메이션 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 봐야 되거든요 재미나게 하는 거 자 먼저 사진 편집을 누를 겁니다 사진 편집을 누르시면 이 왼쪽에 이 왼쪽에 내 사진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내 컴퓨터 안에 내 컴퓨터 안에 아까 우리 앞에 선생님은 문서 폴더에다 저장해 놓으세요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왼쪽에 내 PC에 있는 문서를 클릭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내 컴퓨터 안에 us 메모리를 꽂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us 메모리를 클릭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폴더를 찾으세요 그 폴더를 찾으면 그 폴더 속에 있는 사진이 아래 형태에 나타날 겁니다 그럼 클릭하면 그 사진이 이렇게 떠야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뜨니까 애를 클릭하시면 돼요 공예사진에 넣어주시면 돼요 공예사진이요? 공예사진 공예사진 폴더에 넣어놨으니까 거기에 그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 여러가지 이런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세로사진도 있고 한데 가로사진 세로사진 같은 경우 이게 세로로 찍은 건지 가로로 찍은 건지 헷갈리네요 이걸 이걸 이거는 세로사진인 거 대략 알겠는데 요거는 가로사진이고요 요거는 세로로 촬영해서 나온 건지 가로로 찍었는데 돌아간 건지는 뭐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어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사진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카페를 하던 블로그를 하던 뭐 인스타그램을 하던 핀터레스트라던 사진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필요한 공간이 있는 거는 잘라서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규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가로 해상도가 4천 해상도입니다 밑에 보시면 4천에 얼마니 이렇게 써있을 거에요 여러분 촬영한 사진이 있을 건데 이 사진을 블록으로 올리면 4천으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뭐 700이나 800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이 사진을 우리가 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면 알아서 또 올라가는데 이왕이면 용량 큰 사진 해상도 높은 사진이 좋아요 또 과거에는 용량 큰 사진을 옮기면 민폐 민폐 용량이 크다 보니까 로딩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상대편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컴퓨터들이 원체 속도가 좋고 인터넷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용량하고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나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불필요한 공간들 있잖아요 이런 공간들은 자르는 게 낫다 즉 가로 세로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뭐 16 대 9 뭐 2 대 3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화면 밑에 보시면 자르기 라고 하는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자르기 메뉴 그 자르기 메뉴를 클릭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자르기 뭐 여기 비율을 지정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자유롭게 자르면 되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 왜냐하면 저 위 공간이 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잘라도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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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도 이렇게 놓고 나서 자르기 명령을 눌러보면 나쁘 보이지 않은 거 같아요 근데 형 아닌 거 같아 그러면 취소 근데 막 작업을 하다가 취소 취소 취소하면 이전 단계로 가는데 에이 원본 사진 누르면 어떻게 된다? 맨 처음 사진으로 돌아가요 지금 이 사진 중에서는 이 사진 보시다시피 왼쪽에 뭐가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얘를 이렇게 자르면 가로를 이렇게 잘라 버리면 이렇게 자르면 나쁘 보이지는 않은데 제가 뭐를 지금 생각을 해보냐면 요 위에 요 위에 요 직물의 윗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자르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왼쪽은 왼쪽은 지금 벗어놨으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자르기를 누르면 그래도 직물은 그래도 직물은 다 보일 거 아니냐 이거죠 가로세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가로세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디카로 촬영했을 때 가로가 500, 세로가 300 이건 아니었잖아요 몇천 몇천 했잖아요 해상도가 컸단 말이야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꾸몄으면 꾸몄으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작업을 해 봐야죠 중간중간에 저장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에 오셔서 기본 기본에 오셔서 액자 액자를 두르는 방법도 있어요 액자에요 간혹 제가 제 블로그에다 글을 올릴 때는 이런 액자 방법을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스프링 노트 같은 걸 옮기도 해요 스프링 여기 여기 기본 액자에 가보시면 액자의 종류가 많은데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이미지가 크면 액자가 안 예쁠 수 있어요 여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제가 지금 이 사진이 가로가 삼천이에요 삼천 근데 삼천짜리에다가 탁상달력처럼 이렇게 스프링을 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스프링 같은 걸 달면은 예뻐 보일 것 같은데 보세요 위에가 너무 잘잘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 올리실 때는 블로그로 올리실 때는 사진의 크기 자체를 왕창 줄이세요 한 700 정도로 그리고 나서 스프링 노트를 끼면 보세요 스프링 노트가 살아요 다시 취소 취소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사진의 크기가 삼천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액자 같은 걸 둘리는게 사실 안 이뻐요 예를 들면 이런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둥근 모서리 이런건 가능해요 근데 둥근 모서리 잘 안 나타나거든요 너무 작아서 예를 들어 둥근 테두리 같은 거 이걸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 조금 조금씩 뭐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블로그에다 올릴때는 블로그 올릴때는 이왕이면 예쁘게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삼천의 사진을 올리면 블로그에는 알아서 700이나 이렇게 가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예 700으로 만들어서 올리자 블로그로 올릴때는 그러면 그러면 아까 촬영한 사진이 원본이 하나 있었구요 지금은 불필요한 여백을 짤던 그나마 큰 사진이 수정된 사진이나 나왔잖아요 그럼 얘도 따로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따가 크기를 줄일 거거든요 줄인 상태를 또 저장해야 돼요 그리고 줄인 상태에서 꾸밀거 아닙니까 그 꾸민 것도 저장해야 돼요 상황을 다 따로따로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 꺼내 쓰기가 수월한 거예요 네 먼저 원본 사진은 원본 사진은 아까 있었으니까 굳이 저장을 안해도 되니까 지금은 잘랐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가셔가지고 저장 버튼을 누를 거예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을 어디에 하겠느냐 물어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직접 저장하는 거예요 직접 저장하는 거예요 또한 이 저장에 품질을 100%로 옮겨 놓으세요 얘를 95나 아래로 내리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최대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건데 이제 물어봐요 뭐라고 당신이 저장하겠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사진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저장 촬영 됐다 디카는 그렇게 촬영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이 되고 일반 디카는 이제 번호가 찍혀요 번호가 디카로 착각 찍을 때마다 1 2 3 4 9 카운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촬영하면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촬영하는 의미는 알겠지만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 그때는 이게 이제 새로운 원본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글자를 지우고 음 이게 이름이 뭐였죠 스카프 스카프죠 그러면 이제 천연염색 스카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상품 이름이 이제 작품 이름이 하나 이제 완성이 돼야 되겠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면 이제 새로운 사진 이름으로 저장이 된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아까 트리밍하기 전 사진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꾸미는데 이 사진이 너무 크니까 얘를 줄여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줄이는 거는 기본 영역에 오시면 크기 조절이 있어요 크기 조절 크기 조절 크기 조절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가로가 가로가 700 정도면 돼요 가로가 700 그러면 세로는 알아서 따라갈 거예요 이제 블로그를 올리거나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이 작업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700 정도면 돼요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3000짜리 사진은 해상도가 큰 거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확인 그럼 겉으로 봐서는 잘 못 느끼지만 사진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화면 밑에 뜰 거예요 그럼 얘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얘도 저장해야 되겠죠 그럼 저장 명령 걸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 천연염색 스카프라는 거 뒤에다가 가로 열고 700 이런 식으로 시정한 날짜 700이라고 하는 의미는 700 해상도로 제작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거기다 여러분이 축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S라고 써요 소문자 S 스몰 작게 줄였다 라고 저만의 어떤 문자를 집어넣어요 B라고 더 있으면 아 B 큰 사이즈구나 S 그러면 스몰 사이즈구나 전 그렇게 사진에다 저장을 해 놓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방식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방식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 길게 쓰면 불편하니까 700 그러면 아 700 해상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요렇게 하나 저장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액자가 있지 않습니까 액자 액자 중에 보시면 요런 것도 있어요 둥근 그림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들뜬 액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 액자 같은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액자 보면 바느질 바느질 이렇게 한 땀 한 땀 딴 거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예쁜 거 많아요 앤티크 액자 해가지고 이런 것도 집어넣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스프링 같은 거를 달아 놔도 스프링 같은 게 이렇게 달리고 흠 거 엑자 나보다 아래 사진이 작아야 이 사진이 작아야 그 효과가 커요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원본을 가지고 포토샵이나 이거로 편집을 하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포토샵을 배우려면 또 엄청나 오랜 시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제가 설명을 안하고 포토스케이프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액자를 두르고 나면 액자를 두르고 나면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액자를 두르기도 하고요 아까 보시면 여기 둥근 모서리나 들뜬 테두리라든지 이런 거 이런거 들뜬 테두리 바느질 같은 거 있어요 바느질 같은 거 한 땀 한 땀 딴 거 같이 이렇게 얘는 지금 직물이잖아요 직물이니까 한 땀 한 땀 딴 거 같은 느낌이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땀 한 땀 딴 거 같은 느낌이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캔들 같은 거 캔들 공예 같은 경우는 캔들 공예에 맞게끔 어떤 거를 좀 해 주면 더 보기 좋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더 저장 눌러 가지고 다른 애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요 뒤에다가 요 뒤에다가 아 뭐 액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액자로 했다 이건 뭐 굳이 안해도 액자 이렇게 하면 아 천연염색 스카프인데 700 해상도로 액자 처리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이제 이거를 블로그에 올리거나 할 때는 천연염색 스카프라는 이름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700 액자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러면 천연염색 스카프라는 이미지를 검색 대상으로도 들어가요 천연염색 스카프 스카프를 검색하면 이 사진이 이 사진이 검색 대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날짜로 날짜로 저장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이미지 검색이 안 되죠 그 날짜를 검색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반드시 블로그를 올리실 때는 파일명을 바꿔서 올리셔야 돼요 샵을 붙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검색 대상에 이제 검색 해시태그라고 하는 거잖아요 샵을 붙이는 거는 그러나 파일명을 직접 올리는 거잖아요 올릴 때는 파일명 자체도 바꿔서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를 달고 하는 거는 나중문제예요 해시태그는 그 이제 그 사이트에서 그 시스템 내에서 검색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파일명도 검색어 대상이거든요 그럼 해시태그를 쓰는 것도 좋지만 해시태그는 당연히 써야 되겠죠 천연염색 스카프 무슨 스카프 뭐 이렇게 검색 대상으로 써야 되고 당연히 파일명도 바꿔서 올리셔야 돼요 단순하게 해서 100% 검색될 수 있는 그렇죠 잡다한 걸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글자를 해 놓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장민훈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보이지만 이미지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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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이미지 파일명이 뭐냐면 이장민훈장의 강좌 일정 이장민훈장의 캘리그라피 이장민훈장의 사진 강의 모습 그래서 이장민훈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파일명에 파일명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도 있고 뭐 제가 예전에 뭐 이런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여기는 다 해시태그다 이장민훈장이 들어가지만 파일명도 이장민훈장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찾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러면 이장민훈장 다섯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파일이 다 뜨는 거예요? 파일도 들어가지만 파일도 뜨기도 하지만 해시태그도 뜨기죠 파일명 뜨는 건 아니고 한 개만 뜨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꾸준히 그런 작업을 해 놓으셔야 돼요 또 하나 사진을 지금 작업을 했는데 이 왼쪽에는 내가 지금 여러 번 따로따로 저장했는데 저장된 내용이 안 나와요 얘를 닫았다가 다시 실행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F5번 키 누르는 거예요 F5번 키 F5번이 저 밑에 보시면 새로고침이라고 왼쪽 두 번째 아이콘에 있어요 별표 옆에 F5번 키를 눌러야 내가 작업한 것들이 작업한 것들이 이렇게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쟤도 나오고 아까 원본도 나왔고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F5번이 컴퓨터에서는 새로고침이라는 명령을 쓰거든요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뭔가 저장이 되고 나니까 저장된 내용은 바로 안 보이거든요 다른 데 갔다가 나오면 몰라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로고침 F5번 키 누르면 작업한 내용이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나름 가로 세로 수평 잡아보고 찍은 건데 간혹 여러분들 나가서 촬영하시면 보세요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 사진은 어떻게 보이세요 수평이 맞았나요 지금 제 모니터에도 약간 이쪽은 밝게 보이지만 왼쪽에는 어둡게 보이거든요 왼쪽 건물이 있으니까 어둡게 보이고 이쪽에는 여기 도로가 있어서 약간 밝게 보이는데 첫째 여기 보도블록이 보이거든요 이 보도블록이 기울기가 안 맞아요 수평이 안 잡혀 있어요 급히 어떻게 찍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블록에다 올리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럼 얘를 수평을 정확히 맞춰주고 올려야 돼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단 수평 작업을 하고 나면은요 90도 가로 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살짝 꺾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진 귀충이가 잘려 나가요 사진 귀충이가 잘려 나가요 근데 그건 감안하고 하셔야 돼요 지금 사진에 가시면 여기 중간에 회전이란 부분이 있어요 회전 회전을 그냥 왼쪽 90도 오른쪽 90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좌우를 뒤박는 것도 있고 좌우를 뒤박는 것도 있고 상하를 뒤바꾸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이미 각도로 사진을 회전시키는 거 여기 여기 기본 영역에 기본 영역에 여기 보면 임의로 회전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얘 누르셔 가지고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F5가 약간 남아 놓고 지금 이게 안나오는거죠 이 사진이요 이 사진은 선생님 마음대로 아무거나 골라 보세요 이게 안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사진 회전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서 이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돌리시면 회전되는 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모는 종이가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잖아요 격자에 맞춰서 아래쪽에 보도 블럭을 이렇게 잘 챙겨 보시면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아까하고 달리 회전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또 저장해야죠 뭐라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해볼까 벚꽃 여기가 3개 공원이라 그래요 3개 공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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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벚꽃 이렇게 우리 센터 밖에 나가면 어린이 공원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3개 공원이라 그래요 어린이 소공원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어디 3개 무슨 지역이었었나 봐요 옛날 지명이 3개 공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3개 공원 벚꽃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 여행을 갔으면 지리산 여행 1, 지리산 여행 2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고쳐서 쓰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냥 디카로 찍으면 DCIM001 002 003 이렇게 찍히는데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 같은 경우 뭐 이런 사진이 하나 있네요 저 밑에 내려가 보니까 F번킷 눌러면 어차피 아까 저장된 사진은 보일 테고요 보시면 보세요 초점이 안 잡혔죠 초점이 안 잡힌 사진 버리지 마세요 다음에 언젠간 써먹어요 또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진 찍다 보면 초점이 안 맞거나 회전이 심하게 돼서 버려야 되는 사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사진은 이것도 내 소중한 작품이에요 내 소중한 나만의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경치 구경하러 갔는데 단풍경 가서 탁 찍었는데 초점이 안 잡혀서 뿌옇게 보여요 이거 다음에 써먹기 좋아요 배경 그림으로 깔기 좋거든요 우리는 멋있는 것만 찾으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요거는 이제 사진이 찍힌 것 같으니까 이제 요 요거 요거 또 다른 거를 제가 한번 좀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거를 제가 찍어서 어디다 올리면 이게 뭘까 스카프라는 건 알겠다 스카프라고 이름을 적어서 올리면 되는데 이게 스카프? 스카프 색깔이 저 뒤에는 포란 것도 보이고 노란 것도 보이고 이게 무슨 스카프지 천연염색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로 염색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게 유도한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내가 물건을 홍보하려고 어디다 올려놨는데 천연염색한 스카프래 그러면 길이가 얼마짜리인지 너비가 폭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비침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염려를 이용해서 천연염색을 한 건지 뭐 치자로 했는지 뭐로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보통 작품 밑에다가 표현을 해주지만 직접 이 작품에다가 명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글자를 주렁주렁주렁 쓴다고 이제 그거를 연습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글자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런데 이게 4000이죠 지금요 이게 40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4000이든 40만이든 간에 400이든 간에 화면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자도 이 그림의 크기에 맞춰서 글자를 쓰시면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언젠가 얘를 줄일 거 아닙니까 줄면 글씨도 같이 따라 줄어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액자 두려는 거는 미리 작게 줄여 놓은 상태에서 액자를 둘러야 그 효과가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개체라는 것을 한번 갑니다 개체 개체 가시면 거기에 산그림도 있고 하트그림도 있고 말풍선도 있고 T자도 있어요 T자 T자가 텍스트입니다 얘를 한번 클릭해 볼 거에요 여기다 이제 글자를 써야죠 천연염색 스카프 지금 여기 이 화면에는 글자가 작게 보일지 몰라도 글쓰는다는 보일 거에요 그러면 가로 세로가 얼마인지 알아야죠 그렇죠 이 스카프가 지금 이렇게 접혀 놓은 건데 펼쳐놓으면 가로가 2m 세로가 50cm 있을 거 아닙니까 가로 세로 2m 2m 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직물이나 옷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을 샀는데 이게 슬림 핏인지 정상 핏인지 이런 거 또 두꺼운 건지 얇은 건지 얇은 건지 다소 두꺼운 건지 또 비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캔들공 뭐 이런 걸 했다 만약에 보석 공예를 했다 그러면 이 보석이 뭔지 언제든 써 놓겠죠 밑에다가 자세한 것도 써 놔야 돼요 그러나 작품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가로 세로 2m 이렇게 쓴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치자 쪽 염색 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할 때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거 보라고 보라고 소비자들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은 색깔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저 왼쪽에다 쓸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하얀색으로 쓰면 얘가 하얀색으로 쓰면 잘 보일려나 하얀색이 잘 안 보일 거 같으니까 검정색 그 다음에 글꼴 같은 경우도 글꼴 같은 것도 여러분이 보시기 좋은 글꼴로 쓰세요 가장 좋은 건 맑은고디 이런 거 있어요 맑은고디 확인을 눌러야 되나요 자 글자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바꾸시고 그 다음에 색 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색상 바꾸시고 그거만 해주시면 돼요 원래 얘가 글자가 요만했었단 말이에요 요만했었잖아요 그럼 얘를 끌고 가서 요 귀중이 여덟 군데 모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서리를 자꾸 이렇게 늘리면 글꼴이 크게 보일 겁니다 여기 여덟 군데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글자가 크게 나와요 얘를 중간에 넣지 마세요 얘가 어떻게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나요 여기 글자가 들어있는데 드래그하면 옮겨져요 글자가 확인 눌러줘야 돼요 예예 이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이 나오면 글자를 쓰시고 글꼴 바꾸시고 색깔 바꾸시고 확인 누르시면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했을 때 모통이 모통이 귀통 있잖아요 얘를 움직이면 사이즈가 글자 크기가 알아서 바뀌어요 그럼 얘가 4000에 이 정도 크기가 되는거죠 만약에 이게 400이 되면 이것도 알아서 이 크기만큼 나타나고 눈에 보여요 그리고 고칠 일이 있으면 얘를 더블클릭하면 얘를 더블클릭하면 다시 편집창이 뜨니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때 어떻게 될까요? 천연염색 스카프 치저염색 쪽염색 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달아야죠 그래야죠 이렇게 이런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스카프라고 제가 찍었는데 이게 스카프인지 이렇게 천을 써놓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카프를 누가 이렇게 맺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야 그 사진도 같이 올라가야 돼 이걸 스카프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냐고 이거 그렇잖아요 이게 스카프인지 어떻게 알아 아 치저염색을 했다는 거는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저게 스카프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저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쫙 둘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복을 입었을 때 또는 뭐 일반 캐주얼 목장에 있었을 때 이런 사진들을 몇 개 또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스카프를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이 빨래줄 같은 데 이렇게 놓고 바람에 날리는 듯한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뭐 바람이 불 때 찍든지 그렇게 해서 딱 찍으면 아 스카프 뭐 하시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진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이것만 올라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천연염색하는 장면이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텔레비전에 천연염색하는 장면은 여러 번 나오는데 뭐 감염색하는 거 있잖아요 감 물 들이는 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게 있으시면 더 좋아요 동영상을 그래서 어 우리 공방에서는 이렇게 스카프를 천연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거를 그거를 블록에도 올리고 여러분 이제 쇼핑몰에도 같이 올리고 보여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일 사진이 하나 올라가야 되고 이 스카프를 착용했을 때 모습이 올라가야 되고 이거를 건조하고 제작하는 과정도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되죠 이미지를 이제 작업할 건데 어 블로그 타이틀 블로그 타이틀은 해상도가 966에 가로가 966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는 50부터 300 사이에요 50에서 300 사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블로그 보신 거 보시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다음 블로그에요 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따로 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따로 있는데 어차피 저는 다 블로그 세상도로 이렇게 여기를 다 이 그림으로 올려놨잖아요 얘도 그렇고 그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게 주먹 유리창 깨고 나오는 그림이 원래 딱 요만한 그림이에요 픽서베이 닥터에서 가져온 건데 제가 검정색을 칠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합성하신거 합성한 겁니다 이것도 바꿔야지 뭐 이렇게 블로그 타이틀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럼 그거 배우느라고 또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설명 안 드릴 거고 그냥 보편적인 방법만 설명 드릴 거예요 음 이렇게 타이틀을 만드는데 요 가로 해상도가 얼마다 966 높이는 50에서 300 300까지는 잡으면 돼요 300까지 잡으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블로그에 올릴 올릴 이미지들은 이미지들은 가로 700 정도 픽셀 정도 700 픽셀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가로사진 같으면 700이면 되고 세로사진 같은 경우는 세로사진은 또 길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 면이 700 정도 잡으면 돼요 긴 면이 가로가 아니라 긴 면 긴 면의 길이가 700 정도 잡으시면 돼요 가로 같으면 가로가 700이고 세로사진 같으면 세로가 700 정도 잡으시면 보기 좋아요 그러면 이제 편집하는 방법은 아까 보셨듯이 대로 만약에 어떤 사진 여행가서 찍은 사진이 있다 여행가서 찍은 사진이 있다 그러면 기본에 가서 크기 조절을 크기 조절을 가로가 700 이렇게 해서 하면 사진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숫자를 보시면 알아요 숫자 그래서 저장 누르는데 이때 뭐 어디 벚꽃요행 뭐 700 그리고 번호가 매겨져야지 1,2,3,4 종류별로 있을 테니까 뭐 진해 군항제 그러면 진해 군항제 첫날 어디에서 찍은 사진인지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바꿔주시면 좋아요 파일명만 봐도 아 이게 진해 군항제 진해 군항제에서 찍은 사진이구나 어디 숙소에서 찍은 사진이구나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구나 지금 뭐 순댓국을 먹는지 어 아니면 레스토랑에 가서 뭐를 먹는지 그런 정보가 파일명에 들어가면 더 좋아요 그래야 그것도 검색 대상이 되니까 파일 자체가 예 그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고 이런 세로 사진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세로 사진 같은 경우에 있으면 지금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라 버려야지 요 정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면 보기 좋잖아요 밑에 거 굳이 안 넣어도 되잖아 다시 이런 사진 같으면 저 오른쪽에 벽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만 잘라도 되지 요기만 이렇게 잘라도 아 여기 팔 보였다 그럼 팔 보기 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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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잖아요 이거는 해상도의 의미가 없어 일단은 무조건 잘라 그래갖고 나중에 700으로 조정하면 되니깐 700으로 조정하면 되니깐 700으로 조정하면 되니깐 그럼 요렇게 해서 저장하면 아 런치 이벤트 한다더라 뭐 이런 거 올리는 거지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가루가 966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살짝 끼울어졌지 않습니까 끼울어진 거를 대략 근데 이게 사진이 자체가 지금 삐따가니 찍었죠 삐따가니 찍었잖아요 그러면 좀 낫지 그러면 정중앙에서 찍어야 되는데 정중앙에서 못 찍으니까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를 자를 때 요렇게 자르면 어떨까요 요렇게 자르면 이렇게 나는게 자를까 아니면 이게 전체가 보이는게 좋을까 식당 전체가 보이잖아요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르려고 봤더니 잘라 놓고 봤더니 해상도가 570으로 뚝 떨어져 버렸잖아 이렇게 잘라는데 해상도가 700이 넘어가면 괜찮은데 잘라 놓고 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요정도만 자른다든지 700정도로 맞춰 가지고 포기 좋게 이렇게 자르면 764정도 됐네 그러면 된거지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주의사항이 많은 거예요 잘못 찍으면 삐따가니 찍힌단 말이야 삐따가니 그리고 음식 사진 찍은 것도 뭐 특별히 손 자를 부분은 없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른다 그러면 오른쪽 부분이 좀 보기 싫으면 이렇게 잘라도 되지 뭐 여기 뭐 물수건주고 뭐 채소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해서 딱 한상 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장해서 오늘 점심은 이렇게 먹었어요 이러면 되고 대신에 해상 크기는 700으로 줄여 놓으시면 되고 인스타그램에다 올리면 돼요 인스타그램 할 때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마포순대 마포족발 순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시태그를 다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얘를 사진만 올리면 안 되고 링크를 걸어야지 링크 내 블로그로 링크를 걸어주는 거지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핀터레스도 그렇게 하면 되고 오늘 다 공부할 거니까 자 그러면 타이틀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타이틀 아까 보신 대로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 766 타이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타이틀로 쓸 만한 그림을 찾아보셔야 돼 선생님 아까 스카프 있었잖아요 그게 타이틀로 들어가도 돼요 좋아요 그러면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잘 잘라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스카프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진이 700이니까 안되고 원래 사진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거는 삐딱 안에 있죠 초점이 안 잡히니까 안되고 초점이 잡힌 사진이 있으니까 이게 날까 이게 날까 이게 날까 본인한테 여쭤볼게요 어느게 보기에 좋은데 이게 나세요 이게 나세요 고민하시죠 이게 나아요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거는 사진의 내용이 마음에 드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966에 300을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966에 300이라는 거는 가로가 세로보다 3배가 넓어요 근데 얘는 지금 가로 세로의 너비가 얼마나 돼요 비율이 3배는 아니죠 그럼 위아래를 잘라야 돼요 가로를 맞추려니까 위아래를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르려면 어떻게 잘라나 보세요 이렇게 잘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좋은지 아니면 이 사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를지 그거 여쭤봤던 거예요 근데 제 의도는 아직 말씀을 안 드리고 질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를 겁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미지를 가서 잘라야 되는데 자르기 기본에 가서 자유롭게 자르면 안 돼요 비율을 줘야 돼요 비율 얼마 966에 300이라는 비율을 줄 거예요 966에 300이란 비율을 크기 지정이 아니고 비율을 지정할게요 그 비율 966에 300이란 비율을 줄 거예요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드래그하면 966에 300이란 비율로 그려져요 그러면 이렇게 자를 건지 이렇게 자를 건지 이렇게 자를 건지 이렇게 자를 건지를 감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위아래가 잘려 먹는 거죠 애매하죠 그리고 얘를 줄이면 되니까 비율은 먼저 잡아서 잘라야 되고 자 자르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글자를 쓸까 아무개의 블록을 하고 여기다 글자를 써야 될지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야 되고 구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자를 건지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글자를 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흰 글자를 쓰든지 무슨 글자를 쓰든지 어떻게 할 건지 머릿속에 구상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얼리 사진 같은 거 캔들 사진 같은 걸 만약에 내가 타이틀로 넣고 싶은데 주얼리 사진이나 캔들 사진이 가로 사진이 길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개를 넣어주면 되죠 여러 개 여러 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개 넣는 거는 또 다시 설명드릴 거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타이틀이 원래 요만한 사진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검정 배경에다가 갖다 붙인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야지 네 그러면 지금은 960x300이라는 비율로 제가 이렇게 하나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얘를 하나 저장을 해 볼 거고요 타이틀 타이틀 타이틀이라고 제가 하나 쓰고 960x300 여기 여기 자르기 비율을 처음에는 자유롭게 자르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유롭게 자르면 안 되고 자르기 비율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크게 지정이 아니라 비율 지정을 할 거고요 916x300을 여기다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게 916x300이라는 비율이에요 네 자르기 비율이 크게 지정 네 거기에서 960x300이요 네 가로가 960x300 그렇죠 가로가 960x300 세로가 300 그리고 확인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딱 그 비율로 블록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잡을 건지 네 그러면 되게 조그맨인데요 네 960x300 잡으려고 되게 쪼그맣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우스로 드래그하시면 돼요 네 드래그했는데 자 지금 966x300이란 비율로 자르긴 했는데 사진 자체가 보니까 4000이 넘어갔어요 966x300 예 966x300 이제 기본에 와서 기본에 와서 뭘 해야 된다 크기를 966x300이란 비율로 크기를 다시 재조정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블로그에 올라가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비율로 자른 거고요 비율로 자른 그림을 원래 크기로 조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사진을 편집을 하면 편집된 사진을 저장하고 걔를 사이즈를 줄이거나 그러면 사이즈 주절된 것도 저장하시고 그래야 다음에 꺼내 쓰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꺼내 쓰기 만약에 저장을 안 해놓으면 원래 사진을 가지고 또 작업을 한번 더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니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저장해 주시면 그리고 나서 불필요한 사진들은 없애면 되겠지만 과정은 저장해 주시면 편해요 제가 픽서베이 닷컴에 가서 주얼리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지금 가로 966에 세로 300으로 잡기가 불편하죠 얘를 길게 못하잖아요 자르기도 힘들잖아요 자르면 목만 자르든 다리만 자르면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얘를 자르면 자를 수 있는 거는 뭐 이만큼 자른다고 치더라도 아까 비율을 제가 비율을 고정해 놓아서 그런데 다시 자유롭게 자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자를 거 아닙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가로로 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로 종이에다가 얘를 올려 놓을 거예요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만 먼저 손질을 좀 해 볼 거에요 이만큼 먼저 자를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자르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자르면 돼요 이게 어떤 정도로 쓰일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이제 잘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블로그처럼 이렇게 검정 배경에다 얘를 올리면 되고요 지금 전에 보셨던 얘는 얘는 하얀색 바탕에 얘를 그림을 올리면 되고 얘는 검정색 바탕을 찾아 가지고 검은색 비슷한 거로 찾아 갖고 얘를 올릴 거예요 음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메뉴 같이 한번 해 보세요 메뉴에 가셔 가지고 새 사진 만들기 이때 가로 916에 세로 300 아까 우리 916에 300으로 비율을 맞춰 놓고 그렇게 줄여 놓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다가 그대로 올려 놓으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원래는 그냥 그 사진 자체를 갖고 꾸미셔도 되는데 이런 주얼리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흰색 변형에다가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럼 이렇게 916 타이틀에 올라갈 배경이고요 이때 왼쪽에 있는 사진을 클릭하시면 안 돼요 클릭하는 순간 그러면 아까 새로 만들겠다 작업한 게 사라져요 다시 메뉴에 가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개체 오셔 가지고 개체 개체 오셔 가지고 산 그림이 있어요 산 그림 개체 밑에 보면 산 그림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사진을 여기다 끄집어 올 거예요 사진을 어디에 있는 사진인지 여러분이 usb 메모리 찾으셔가지고 자 지금 여기 사진이 너무 큰가 보이시죠 이렇게 이 사진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사진을 여기다 올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릴 거예요 마치 가로로 길게 뻗은 사진처럼 됐잖아요 다시 보세요 이거는 916-300 이라고 하는 비율을 맞추는 세팅된 사진이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왼쪽에는 이 주얼리를 끄집어 올 건데 여기다 클릭하면 이게 사라지니깐 안 되고 개체라는 곳에 가서 외부 사진을 가져오는 것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외부 사진 그래서 이 주얼리를 가져오면 이렇게 해서 더 펼쳐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놓든 왼쪽에 놓든 중간에 놓든 비율을 놓고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 글자를 써야지 암호 암호의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뭐 연락처 뭐 취급 품목이 뭐고 뭐고 아까 우리 T자 눌러서 썼던 거 너무 크면 좀 줄이면 되고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얘는 글자가 그림이 왼쪽에 있으니까 글자 얘는 오른쪽 정렬을 해야 오른쪽이 짝 맞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품 사진을 홍보할 때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상품 올리고 옆에다 설명 써도 되고요 아까처럼 스카프 그냥 비어있는 영역에다가 제가 따로 썼지 않습니까 블로그 타이틀은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그러면 나는 품목이 여러 개야 예를 들어 나는 주얼리 상품을 판매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할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주얼리 사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갖다 붙여 놓고 배열을 쭉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다가 글자 여백을 둬서 뭐 암흑의 블로그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얘를 제가 이제 이번에는 다른 거 한번 해 볼게요 아까 검은 그림을 가져올 건데 검은 그림을 가져올 건데 검은 그림 가져올 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맞지 안 맞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검정으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메뉴에 가서 새 사진 만들기 배열을 들어가는데 이때 배경을 깜장으로 가야죠 깜장으로 깜장 배경이 됐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주얼리 사진 배경이 검은 거 있었잖아요 얘를 가져오면 근데 색깔이 안 맞다 색깔이 안 맞아 색깔이 안 맞는 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을 다시 만들어 봐야죠 뭐 more color 여기는 색깔을 맞추는 기능은 있어요 이렇게 맞추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정확한 색깔로 맞추려니까 약간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어려워요 제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그림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판 그림판 그림판에 아까 그 그림을 그 그림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 그림판에 이 그림을 어디갔어 얘를 쓱 긁고 가면 여기 붙을 거예요 그림이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 놓고 얘를 넓히면 돼 이렇게 넓히는데 색깔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색깔을 찍으면 돼 여기 색깔을 여기 있는 걸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부어버리면 똑같은 색깔이 들어갈 수 있어요 스포이드로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보이는 색깔을 맞춰 가지고 여기다가 페인트로 부으면 색깔이 맞추는데 여기가 색깔이 정확한 단색이 아니라 약간 빗나가는 색깔도 있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크기를 조정해야지 픽셀로 966에 만들어야지 그래갖고 색깔을 맞추는 방법이 있구요 대략 대략 우리 아까 봤던 것 중에 여기에서는 새로운 색깔을 만들 때 검정색하고 딱 안 맞으니까 모어 칼라 그래서 여기 있는 검정색을 살짝 흐리게 해 가지고 예 그래서 맞추는 수밖에 없지 뭐 이 색깔에도 맞춰놓고 아까 그 그림을 가져오면 이번에 또 색깔이 또 흐리네 맞춰 가지고 해야죠 근데 이걸 포토샵으로 하시면 색깔 맞추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색깔을 맞추시면 편하지 그렇게 해 가지고 타이틀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근데 아까 우리 연습했던 아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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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작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딱 좋거든 여기다가 이제 글자도 써야 되고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이거를 하시던 저거를 하시던 간에 뭔가 타이틀이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글자도 써 봐야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블로그에다 상품사진 올릴 때는요 상품사진 올릴 때는 얘가 누가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를 여기다 또 워터마크라고도 하는데 그걸 명시를 해 줘야 돼요 대부분 블로그에 가보시면 대부분 블로그에 가보시면 블로그에 가보시면은 여기는 안올렸어요 여기는 안올렸고요 다 글자 올렸지 않습니까 글자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는 안올라갔네요 이렇게 글자를 올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타이틀을 만들어야지 글자를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진짜 놀라가지고 천연염색 공방에 공방블러 이런 식으로 뭐 글자 색깔은 글자 색깔은 흰색을 해야 보이겠죠 여기서는요 음 그리고 글꼴을 글꼴을 좋은 걸 쓰셔야 되는데 잠깐 보세요 글꼴 중에 백두채는 쓰지 마세요 백두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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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채를 쓰면은요 뭐처럼 보여요 저거요 저기 금강산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써 있잖아 철천주 왼수께서 뭐 이런 거 북한 글자채에요 백두채 라고 말하는 거는 백두채는 그런 게 있다 라는 거를 하는 거지 쓰지 마시고 뭐 튼튼채도 있고 여기는 뭐 흰색을 바꾸겠지만 저도 한편옹 도둠 아니면은 여기에 뭐 예채 고풍적이고 고상한 어떤 글꼴을 쓰면 좋은데 글꼴이 참 없어요 소술채 인장채는 도장 새기듯이 쓰는 글자채라 샤넬채 전혀 못 알아보겠고 매화 매화채 매화채 매화채는 조금 글자들이 난초채 글자채가 참 마땅치 않아요 그렇죠 글자채가 마땅치 않아요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어 제 요기 블로그 자료실에 멀티미드 자료실에 났나 어디다 놀았지 큐픽카드 여기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되고 큐픽카드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 놓은지는 이렇게 큐픽카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 보시면 되고 블로그 자료실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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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글꼴 48종 총정리 라고 해 놓은 거 있어요 글꼴 여기 가시죠 여기 가시면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글꼴들이 있거든요 이런 글꼴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봐서 쓰셔도 돼요 그런데 비용리 목적으로만 쓰라고 돼 있으면 비용리 목적으로 써야지 이거를 상품 소개하는데 쓰면 안 돼 또 상업적이잖아요 블로그에 올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쇼핑몰에 올리면 안 돼 여러분들 11번가나 쿠팡이나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잠깐 보세요 11번가에 가서 여기 있는 작품을 하나 볼게요 이렇게 뭔가를 하나 보면 이게 지금 글자입니까? 그림입니까? 이거는 그림이잖아요 이 신발 찍은 사진에다가 글씨를 쓴 건데 이 글씨가 그림으로 고정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올릴 때 이렇게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까 포토스케이프에다가 지금 타이틀이지만 상품을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린다? 이렇게 올려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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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 옆면 정면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폭신폭신쿠시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것도 다 그림이잖아요 그림 그림인데 이 그림 안에는 글자가 다 들어가있잖아요 이게 글자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그림 위에다가 글자를 써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미지 자체예요 근데 이 글꼴은 저작권에 위반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상업적으로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글꼴들을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상업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쓰면 안 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인쇄소든 어떤 출판사든 글꼴이 예뻐야 책이 멋있거든요 그러면 상품 소개라는 이 글꼴도 뭔가 좀 잘 다가오는 글꼴을 쓰면 좋아요 소비자 입장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예쁜 글꼴들을 야매로 다운로드 봐서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단속 대상이고 다 난리납니다 글꼴을 사달라고 하죠 글꼴이 의외로 비싸요 비싼 거는 5천만원 짜리도 있고요 보통 2-30만원 짜리 글꼴이 많이 있지만 비싼 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글꼴을 함부로 요것도 다 글자를 위에다 더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엔 글자가 없지만서도 글자가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글자를 넣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다 글자를 써놨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셔야 돼 그럼 여기다가 글자를 쓰실 때 아무 글자나 글꼴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포토샵이나 이런 강좌를 가보시면은 선생님들이 글꼴을 쓰셔가지고 막 하는 게 있는데 보면 상업적인 글꼴도 많이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선생님이 갖고 있으니까 소개는 했는데 공부하는 학생은 그 글꼴이 없잖아 그럼 이제 그 글꼴을 선생님이 나눠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그 글꼴을 이용해서 글을 올렸다 그러면 이제 연락 와요 글꼴 어디서 사셨죠 영수증명 보내주세요 글꼴 산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았는데 어디 가서 그냥 누가 복사해 줬는데요 그러면 예 이거는 저작권에 있는 글꼴이니까 사셔야 돼요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그럼 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그럼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글꼴 사주세요 그래요 근데 얼마입니까 그럼 뭐 250이에요 뭐 300이에요 그러면 에이씨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 또 내가 썼으니 내가 썼으니 건드려 놨으니 그 사람 증거 다 확보해 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 아까 보니까 글자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T자 눌러서 글자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글자를 다시 줄여서 쓰면 돼 이렇게 글자를 크게 쓰고 작게 쓰고 하는 거는 글자를 다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여기다 올렸나 똑같은 걸 올렸는데 근데 요거는 저 글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그리고 하트 모양이 있잖아요 하트 모양 이렇게 자르는 기능이 있어요 그 액자 모양에 그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액자를 둘른 거예요 여러 번 액자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픽서베이 닷컴에 가면 요 이미지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만 제가 써가지고 작업을 한 거고요 서두 스피어스에서도 워터마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데요 하나 만들어놓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죠 그게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장해 놓으면 다음에 이제 꺼내 쓰는 건 어렵지 않게 꺼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콘도 있거든요 아이콘 아이콘 여기 보면 얼굴 아이콘도 있고요 이 아이콘은 어떨 때 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여행가서 찍었는데 옆에 모르는 사람 얼굴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 가려줘야 되거든 그럼 이런 거를 가리세요 모자이크 하려면 힘드니까 이거를 딱 가려버리면 되지 그래야 초상권을 치매 안하니까 하트도 있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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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집어넣으면 재밌어요 보세요 하트 하나 들어갔죠 하트 들어갔잖아요 투명으로 들어갔잖아요 포토스케이프는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투명 배경을 못 만들어요 투명 배경을 못 만들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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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정이 있잖아요 압정 요거 요거 포스트잇 붙이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저는요 요거 투명 반투명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얘를 어디다 썼냐면요 저는 제 모바일 홈페이지에다가 여기다 여기 여기다 이렇게 아까 포토스케이프 이거에요 이거 이거 이거를 이거를 가져와서 요 위에다 글자를 따로 썼어요 클릭하세요 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기다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 때 얘를 클릭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이 글로 가게끔 이렇게 클릭하면 카페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온통 다 주먹 유리창 깨고 나오는 거네 밴드도 이거는 링크를 거는거에요? 이거는 이제 블로그 시간에 또 배울 거니까 링크를 거는거에요? 링크를 거는 거는 배울 거니깐요 네 여기도 주먹 쥐고 하하하하 야 그 유리창 깨고 나오는 주먹이 인기가 많았나 보지 계속 쓰네 예 아 요 그림이 있다 요 그림 어 요거 요거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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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포토스케이프트 픽서베이더 기초 작품에 하트 그림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가져와서 감사합니다 를 다섯 번을 썼어요 하나씩 하나씩 써가지고 색깔 바꾸고 글자를 써가지고 회전해요 회전 이렇게 회전 할 수도 있거든요 글자를 이렇게 회전해 가지고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회전해 가지고 이 글자를 따로따로 써가지고 그림을 완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 인사차 할 때 뭐 문자로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글자를 보내거든요 그림을 요렇게 해서 어떤 분이 이걸 또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더라고 이거 제가 만든 거에요 제 창작물에요 요런걸 많이 쓰니깐 아까 보셨던 거 이거 있었잖아요 글자 이런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이런 글꼴들은요 종류별로 많으니까 는 그 다음에 네이버에 가도 글꼴 있구요 서울시에 가도 글꼴 있구요 한강채 이런거 남산채 네이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김훈 선생님 소설가 그분이 수기로 쓰신대요 원거지에다가 만남필로 이렇게 글 써서 소설을 쓰시는데 그분의 글꼴을 해가지고 김훈채라고 하는 글꼴을 만들어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어요 그런 글꼴들을 이런거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글꼴 들이거든요 이건 뭐 아래안그래도 있는 글꼴이니까 그렇고 이런거 한겨레 결채 뭐 제주도청 제주 고딕 제주 한라단 이런거 이쁘잖아요 이거 이제 블록에다 쓰시면 되죠 함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 개인은 써도 되고 여기 보니까는 뭐 단체는 쓰면 안되고 하는거 같고 그 다음에 간판에는 쓰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건데요 개인은 그냥 쓰는데 간판 작업할 때는 쓰지 말라고 되어있네 선생님 명함 같은 경우 상업적인가요 어떻게 되는거죠 명함은 나만 보는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되나 명함집 가시면요 명함집에 글꼴 엄청나게 많아요 멋있는 글꼴을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줍니다 그건 우리가 고민을 안하셔도 돼요 거기는 상업적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글꼴을 쓰거든요 인쇄소나 명함집은 글꼴과의 전쟁이에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글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굴이 걱정 안하셔도 충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쓰고 여기다가 공방주인 이름도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공방주인 같은거 이렇게 저장을 하신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그 저장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제 블로그에다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올리는 작업은 다음 시간에 블로그 작업하면서 하나씩 할 거구요 그 블로그 안에는 사실은 공부할 내용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 반에서 공부했던 교재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온라인 마케팅반에서 수업했던 것도 있고 다 하니까 제가 교재 요거는 인쇄를 해서 여러분 인쇄물로 드릴 테니까 그러면 요 인쇄물 제가 보기 좋게 만들어서 인쇄해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또 필요한 것을 메모하시면 되고 제가 그런거는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하셔도 돼요 저건 어디서 공부방 2인가요? 공부방에 가시면은 공부방 2, 2, 2 공부방 2 공부방 2 공부방 2 온라인 작품, 온라인 마케팅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프린트에 보여요 이거요 이거요 제가 여기 오늘 공부방에 우리 공부하는 거 있죠 공예작품을 위한 마케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 여기가 아니다 그치 아니면 저 밑에 댓글을 달든지 해가지고 아까 글 쓴 거 있잖아요 글 정리해서 딱 거기다 넣어 놓을게요 공부방에 와서 보시게끔 오늘 공부한 거 안에다가 제가 넣어 드릴게요 그럼 글로드 관련된 거는 어디있까요? 공부방 2 2 아니에요 2 안에 가시면 우리 공예작품 온라인 마케팅 그냥 지난 기회에 했던 거 그 안에 이 블로그에 관련된 자료가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책을 정리해 놓은 거 이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공부방에 가시면 제가 블로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요일날 그 강좌도 여기 올라가 있어요 블로그인 마케팅 해가지고 그날그날 공부하는 것들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블로그를 안하고 있는데 다음 주 수업에 블로그에 있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준비할 거요 준비할 거 없습니다 오늘 편집해 놓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것만 챙겨오세요 지금 작업한 사진만 지금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되니까 따로 준비물 없어요 이제는 준비물 없습니다 홈페이지 만들 때도 이 그림 가지고 또 쓰면 되고 여러분이 댁에 가서 또 그림을 작업해서 준비해서 또 가져오시면 되고 그런 거니까 특별히 뭐 여기서 따로 준비할 건 없습니다 인쇄물을 보시면은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 나와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그 홍보 공예 작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제작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몫으로 이제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그 다음에 네이버에다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sns 에다가 홍보하고 이제 판매까지 하고 배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마케팅 과정으로 해서 넣어놨는데 네이버 블로그라고 하는 거 딱 꼬집어 놨어요 다음 블로그 구글 블로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라고 한 거는 필수다 이 책 저작하는 얘기고 근데 해보니까는 네이버가 아닌 경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막 말들 나오는 게 다 네이버 잖아요 네이버에다 매크로를 어떻게 어떻게 했느니 무슨 그 다음에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행기 모드로 바꿔 놓고 다시 전환을 하면 안에 ip가 바뀌거든요 네트워크가 그럼 또 댓글을 쓸 수 있고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처음에 접속을 해갖고 사용하게 되면은 이 핸드폰 ip가 있어요 통신하는 기기마다 ip가 있거든요 이 ip가 바뀌려면은 통신장치가 바뀌어야 돼요 네트워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려우니까 핸드폰은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 모드로 놓으면 모든 네트워크가 두절 되거든요 그리고 비행기 모드를 다시 해제하면 네트워크가 다시 활성화 되면서 ip가 바뀌어요 안에서 그러면 이제 댓글을 하나의 핸드폰 가지고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댓글을 달 수 있다 그렇게 한 것이 이번에 말 나왔던 댓글 공작 이야기가 그거예요 네이버에다가 그렇게 하는거지 다음에 다는 안 한다는 거예요 다음 카카오톡에서 입장해서 봤을 때는 서럽죠 저기들은 그만큼 네이버가 네이버가 유명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검색엔진 최적화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검색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이란 말은 말 그대로 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엔진 그런거하고 모터하고 다르잖아요 제트엔진 그러지 무슨 뭐 애들 조그만 건전지로 한 모터 이런건 아니죠 모터도 큰건 있습니다 근데 엔진이란 말을 쓰고 로봇이란 말을 쓰고 하는거는요 검색 로봇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거다 라고 하는건데 포털사이트라고 하죠 포털사이트 이것저것 다 갖고 있는거를 포털이라고 하는데 그런 포털사이트에 즉 네이버 구글 다음 이런 전문 검색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포털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어떤거를 검색을 했을 때 그걸 키워드로 할거냐 단어로 할거냐 자연어로 검색할거냐 하얗을 때 내가 원하는 내용이 보이도록 하는 작업이 검색엔진에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최적화라고 하는 말은 가장 좋게 보이도록 하는거죠 그럼 이정민훈장 그럼 이정민훈장 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이 되게끔 만들자 하는거죠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이정민이란 사람이 이정민훈장 이라고 하는 검색 키워드를 해시태그로 달아서 글을 올렸을테고 아니면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분이 제 강의를 듣고 이정민훈장과 함께 강의를 참여했다고 해시태그를 달 수도 있는거고 그러면 이정민훈장을 검색하면 제가 직접 올린 컨텐츠 다른 사람이 올린 컨텐츠도 다 보일거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검색 엔진 최적화다 하는거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트위터 엄청나게 많은데 블로그를 먼저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블로그는 심심풀이로 글을 쓰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쓰게 되거든요 포스팅을 할 때 트위터 같은 경우는 140장 뭐뭐 했어요 끝 이런거에요 위주얼 고주얼 글을 안쓰거든요 핀터레스트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사진 올리고 공항 가는 길입니다 끝 이렇게 되어 있는거지 그렇게 세밀하게 쓰진 않거든요 그런데 블로그는 아주 세밀하게 글을 써요 그것도 보니까 블로그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블로그에 올라간 컨텐츠를 페이스북에다가 복사해서 붙이는게 아니라 링크를 걸어서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에서 블로그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인스타그램에 글을 쓰면 그 인스타그램에 있는 글을 보고 사진을 보고 세밀한걸 보려고 블로그로 와서 접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거죠 다 그렇게 하는거죠 그 다음에 네이버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게 여러가지로 다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참 편해요 음 그리고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 기기가 활성화되서 과거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이라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형태에서 글을 쓰고 컨텐츠를 검색하고 하는데 지금은 내가 움직이면서 컨텐츠를 검색하고 글을 쓰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더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PC에서 검색하는 양보다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양이 훨씬 더 많다 퍼센트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어떻게 된다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도 검색이 잘 되게끔 온라인성에 맞게끔 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글을 쓰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에 맞게끔 작동이 되게끔 다 해줘요 그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반응형이라 그래 반응형 태블렛으로 보면 태블렛에 맞게끔 스마트폰에서 보면 스마트폰에 맞게끔 PC에서 보면 PC에 맞게끔 컨텐츠들이 알아서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건데 잠깐 보여 드린다면 잠깐 보여 드린다면 이런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멈췄을까 PC에서 보게 되면 PC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넓게 보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넓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거를 이제 태블렛처럼 약간 중간 정도 사이즈로 가게 돼서 화면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이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하고 다르죠 그러다가 이제 모바일용 기기로 접속하게 되면 화면이 더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게끔 하는거에요 어차피 이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는 똑같겠지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뭐 이런 내용을 본다 이게 뭐 보이는거고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보이겠죠 그런데 얘는 PC에서 보는 거하고 모바일에서 보는 거하고 사이즈에 따라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응형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면 바뀌어요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면 바뀌고 이거는 모바일 기계든 상관없이 화면에 따라서 화면에 따라서 알아서 바뀌게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같은 경우도 왜 그런다니 플래시를 차단하든 안하든 그런데 이 앞에 더블 더블 더블을 M으로 바꾸잖아요 M M으로 바꾸면 이게 모바일이에요 모바일인데 지금 칸이 넓으니까 세 칸이죠 근데 이렇게 화면이 줄어들면 두 칸으로 바뀌었어요 두 칸으로 이렇게 줄어들면 두 칸으로 가다가 한 칸으로 바뀌어요 우리 핸드폰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반응형이라고 그래요 반응형 그러니까 블로그도 그렇고 다 그렇게 반응형으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데는 전혀 뭐 지점은 없겠죠 여기 뭐 좋은 글은 다 써있네요 당신의 시간 제품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 뭐 분야의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며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요거는 많이 유명한 말입니다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만 시간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대요 일만 시간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홈페이지 보시면 제가 10759일째 강의라는데 저는 만 시간이 아니라 만일이잖아요 만일 그러니까 하루에 두 시간만 떠들어도 이만 시간인데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강의는 했었으니까 안하는 날도 많았지만 저는 만 시간의 법칙이 아니라 만일의 법칙도 그지 뭐 그럼 뭐 나름 나름 열심히 했다는 거죠 네 변형되지 않은 브랜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블로그 안에다가 여러분이 꾸준히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여러분의 정보는 어떤 마케팅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고객들하고 서로 댓글을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고 근데 그 댓글을 주거니 받을 때 좀 안 좋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뭐 방송에 요즘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운영 블로그만 운영해도 수익이 얻을 수 있는데 블로그만 운영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전업 블로그들이 있어요 블로그 운영해가지고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버는 유튜브를 좀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벤츠 대도서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먹방 이런 거 잘하는 사람도 있고 체험 자기가 하는 체험 어제 간단하게 하나를 봤는데요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차가 작동이 되는 차예요 승용차를 어디 갖고 나가서 공터에 가서 막 돌멩이를 던져봐요 망치 같은 거 나무로 막 두들겨 봐요 그래서 유리창을 깨 보기도 하고 문짝을 찌그러튀기도 하고 얼마나 튼튼한지를 그럼 사람들이 그런 건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호기심에 보겠죠 그러면 거기에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하고 보는 뷰어수가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차를 그렇게 부시라고 하면 못 부실 것 같고 누가 저한테 차를 주고 저보고 하라고 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음 근데 뭐 폐차장에서 폐차장에서 이제 차가 돌아갈 만한 것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뭐 그런 새로운 전혀 보지 못한 그런 컨텐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게 요즘은 대세적인 거예요 애기들 영어 공부 미술 공부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같이 나와서 자기 자녀들 조카들하고 스튜디오를 꾸며 가지고 거기서 방송을 하고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도 중계를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촬영을 해서 녹화를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제 올리기도 하죠 또 청취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방송으로 하기도 하고 올 같은 경우에는 큰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 간에 회담을 하고 하는 것을 국가가 하는 거죠 사실은 개인이 그걸 방송에 참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든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나 여기다 함부로 올릴 수는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생산했다 그러면 컨텐츠 올리고 좋겠죠 과연 내가 만든 컨텐츠를 남들이 볼까 뭐 KBS MBC 연합뉴스 이런 전문 업체에서 방송 전문으로 하는 그런 방송사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는게 낫지 개인이 촬영하는 것을 볼 사람은 없을까 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 거라든지 SNS 스타가 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송에 출연하려고 이런 방송에 출연하려고 방송에 출연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애가 피아노를 잘 쳐 그럼 엄마 아빠가 촬영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서 올렸더니 그게 뷰수가 올라가 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섭외를 하는 거예요 기타를 잘 치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를 이제 엄마 아빠가 아빠가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옛날에 스타킹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에 이제 출연해 가지고 그 친구가 줄리오드 음대 예비학교 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무시험 전역으로 그 나이가 아직 안 되니까 줄리오드 음대는 입학을 못하고 예비 학생으로 들어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세계적인 연주자들하고 연주를 하러 다닌대요 지금 자기 꿈이 실현이 된 거야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블로그에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컨텐츠를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뉴스보다 빠를지 안 빠를지는 모르겠어요 뉴스가 빠를지 예 근데 뭐 히트를 치면 계속 보잖아요 뉴스는 한 번 보면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컨텐츠들은 재미있으면 계속 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봐요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가 20억 뷰 이렇게 넘게 20억 뷰 넘어간 지 꽤 됐죠 꽤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열광을 하고 대리 만족도 하고 이렇게 그런 내용들 나와있으니까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하죠 이건 중요하죠 블로그 시작 전에 알아둬야 할 10가지 뭐 했는데 이것도 글 쓰는 요령이에요 이제 글 쓰는 요령을 우리가 배울 거지만 블로그 시작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둬야 할 10가지 반드시 알아둬야 할 7가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그 숫자에 매력을 느껴요 반드시 이런 거 사실은 저 글자 저 글자 반드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열어봤는데 별것도 아니야 그럼 요거를 한 바가지 써놓고 나오죠 낚시성이죠 낚였네 라는 거 뭐 유명 유연이 어쩐느니 저쩐느니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유연이 누군데 댓글이 댓글이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낚시성 기사를 쓰는 그런 학원도 있어요 기자들 대상으로 하는 블로그 마케팅은 돈이 얼마나 들까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죠 해봐야 하는거지 뭐 돈이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들 블로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까요 돈이 많이 들까 적게 들까 돈이 들어요 돈이 안 들 순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마케팅을 하려면 돈이 안 들 수도 없죠 당연히 돈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거는 배우로도 다녀야 되고 내가 어떤 건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 기자자가 없으면 장비를 구매해야 되고 장비는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품이 필요하면 소품을 구매해야 되고 당연히 비용이 들죠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방송이나 신문 언론에 뭐 광고 비용을 내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보면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마케팅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뭐 두 달 정도만 홍보해 달라 뭐 이렇게 하면 홍보가 잘 돼요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도 저희 집안 식군 중에 하나인데 음식장 사시는 분인데 네이버에다가 이제 키워드 키워드 이제 광고를 냈어요 그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오시면은 여기다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돼지갈비 그럼 여기 천원 맛집 5대 돼지갈비 뭐 블랙피그 이 파워링크 아닙니까 파워링크 파워링크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돈을 내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돼지갈비 뭐 그런 재료를 파는 집도 있고 갈비집도 있겠고 그럼 여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궁금하면 눌러보겠죠 여기 뭐 바로다 그럼 누르면 여기 이제 돼지갈비에 관련된 무슨 재료를 파는지 뭔지 몰라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이버를 통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네이버에 얼마씩 내야 돼 클릭당 경매를 해요 나는 30원에 내겠다 나는 100원에 내겠다 너구는 1000원에 내겠다 그럼 오케이 1000원 짜리가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에요 난 10원 내겠다 그러면 저 뒤에 있겠지 저 한참 뒤에 못 찾겠지 못 찾겠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 키워드를 이제 검색 광고에다 냈어요 돼지갈비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3,400만 원씩 광고비가 나가요 3,400만 원씩 광고비가 나가는데 안 했을 때 하고 했을 때 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수익이 수익이 한 3,400만 원 이상이 더 수익이 발생한대요 가게는 우리 강의실만 해요 안에 주방이 있고 뭐 이렇게 홀이 있고 다 이렇게 작은 규모에요 돼지갈비집 치고는 그런데 한 3개월을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대요 힘들어서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손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3개월을 하고 광고를 내렸대요 그런데 맛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꾸준히 오신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뭐 금전적으로 수익을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잘 보니까 축하해 주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던 자정이었는데 덕분에 많이 회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돼요 근데 그거를 3,400만 원을 들이지 않고 내가 직접 발로 뛰고 마케팅을 이렇게 블로그에다 했을 때 과연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겠느냐 이거지 근데 잘된 사례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서 먹었더니 음식도 엉망이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비를 들였으니까 분명히 그 광고비를 빼기 위해서 손님한테 씌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료를 안 좋은 걸 쓴다거나 싸게 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100만 원 버는데 광고비가 300만 원 나가면 200만 원 손해잖아요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안 좋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었어요 음식 맛으로 승부를 걸어서 잘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돈을 잘 벌어서 그거 가지고 아주 금전적으로 수익을 많이 발생했고 돼요 분명히 돼요 운영을 잘했고 근데 돈이 그렇게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당장에 돈이 매달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수익이 무슨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마케팅 광고비로 200만 원 300만 원 낼 순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짬짬이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페이스북 할 것 없이 고전히 그러면 내가 쓴 글이 내가 쓴 글이 검색엔진 최적화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검색을 하겠죠 많은 사람이 검색하다 보면 내 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봐야 볼 거고 봄으로써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콘텐츠나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주문이 들어가고 판매가 되고 배송이 되고 하겠다 그러니까 내 글이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내가 팔려는 물건이 10대도 쓰고 90대도 쓰고 40대도 쓰고 다 어우러질 수 있는 물건 그런 거냐 아니면 10대 후반 10대 후반만 공략한 물건이냐 아니면 신혼부부가 쓰는 물건이냐 아니면 아니면 애기 엄마가 아니면 중년층이 쓰는 건지 실버 산업의 물건인지 실버 용품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물을 판다 생수를 파는 거야 생수 저기 알라스케 가서 물을 퍼다가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물장사야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물장사야 근데 내가 파는 거는 좋다 이거야 근데 브랜드들 많이 있잖아요 유명 브랜드들 생수 장사하는 브랜드 많잖아요 그렇죠 할라스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애들보다 비싸 그런 건 안 사먹지 싸야 되는데 싸야 되는데 비싸면 안 사먹는단 말이에요 꾸준히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꾸준히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꾸준히 쓰기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글의 핵심을 잘 만들어 써야 되는데 글 내용을 봤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안 되고 아 어떤 내용이겠구나 알게끔 계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입학 시즌 졸업 시즌 휴가 시즌 이런 거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블로그에 있는 글과 사진은 절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저작권 초상권 페이스북에 가보면 별의별 광고가 다 올라는데 당신들 사진 찍은 거 많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돈 좀 벌어봐라 돈 좀 벌어봐라 그럼 내가 착각착각 찍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놓는 거예요 5원 10원에 아 10원 주고 살 수 있잖아요 남의 저작물을 무조건 가져오면 저작권법에 걸리니까 10원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100개가 사면 1000원이 팔리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써있는 글이 뭐냐면 내 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내 사진 셀카냐 누가 찍어준 거냐 이거야 셀카라면 내가 나를 찍었으니까 저작권도 있고 초상권도 있는데 남이 찍어준 거야 그러면 초상권은 나한테 있지만 저작권은 없잖아요 남이 찍어준 거니까 그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 상업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촬영자한테 이걸 내가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라는 그러면 저작권자한테 동의를 얻어라 서면상으로 얻어라 아니면 구두상으로 얻어서 아무런 구설수가 나오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설물 이런 거 함부로 또 찍으면 안 되잖아요 군부대 시설이나 이런 거는 또 보완에 관련된 거는 함부로 촬영하면 또 법에 걸리니까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 가서 철죽을 찍었어 예뻐 그래도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예 그러니까 유명한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은 너무 비싸니까 몇천만 원 억 단위로 가니까 그와 흡사한 분위기의 사진을 찍게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치 비슷한 거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이제 유명 브랜드 기업에서 대신 그걸 가지고 광고에 썼다 배병호 선생님이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배병호 선생님이 소나무 작품이 아닌 비슷해 누가 봐도 이거는 배병호 선생님 거겠구나 소나무니까 근데 그냥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사진을 가지고 요즘 새로 나온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라는 거로 그렇게 이제 홍보를 했나봐요 그랬더니 배병호 선생님이 이제 글을 쓴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거야 저건 누가 봐도 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갈 텐데 그렇게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 그거는 법적인 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법적인 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딱 봐도 봐도 저거는 배병호 선생님 건가 와 배병호 선생님 저걸 썼나 근데 배병호 선생님 얘기가 아니거든 다른 사람 얘기거든 어 저거 뭐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확실한 정보만 전달하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뭐 할 것 같더라 뭐뭐 하더라 이건 안 돼요 추측성 기사 찌라지 이런 거 큰일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맡기느냐 여러분 맡길 겁니까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맡기면 좋아요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출판물에 대해서 출판물에서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비용을 한 달에 제가 아는 사람은 조그만 출판사에요 큰 뭐 이런 대형 출판사는 아니고 자그마한 출판사인데 얼마 120만원 이가를 준대요 매달 그럼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 책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이제 촬영한 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직접 찍어도 되지만 어차피 출판사에서 표지는 갖고 있을 테니까 그걸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블로그에다 글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들이 출간된 책이 교복문고 이런데 영풍문고에 현재 지금 뭐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뭐 이런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장면을 서전마다 가서 찍어가지고 그것도 홍보해야 되고 이런 거 또 이벤트 같은 거 준비할 거니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이벤트 기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또 블로그나 이런데 또 올려야 되고 그래서 한 달에 120만 원을 준대요 그런데 맡길 사람이 없대요 너무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비용이 적다고 그러고 120만 원이요? 제가 할게요 근데 실력이 없고 적정선을 못 찾는다는 거죠 선생님 오늘은 회의하는 과정이 어떤가요? 뭔가 실질적으로 손으로 라우스로 만들어서 뭔가 부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만 듣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블로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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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네 블로그 수업인데 블로그를 여러분이 직접 어떤 글쓰세요 라고 하면 글쓰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어떤 내용을 이론적인 개념을 설명 드려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실습을 하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핵심 키워드 10가지 라고 나와 있는데 핵심 키워드 10가지 중에 포스트한다 포스트 포스팅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참 애매해요 말들이 글쓴 거를 포스팅한다 그러고 글쓰는 일을 포스팅이라고 하고 포스트는 또 글쓴 거고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또 뭐고 네이버 포스트는 뭐고 포스트는 글을 쓰는 거를 포스트 라고 하는데 네이버 블로그라는 서비스가 있고 네이버 포스트라는 서비스가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보시면 실제로 네이버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이버 가보시면 네이버 포스트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가 따로 있고 네이버 블로그가 블로그 꼭대기에 있죠 그렇죠 네이버 블로그라는 게 따로 있고 네이버 포스트라는 게 따로 있는데 포스트라고 하는 거 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블로그라고 하는 개념하고 사실은 비슷하게 나갔어요 처음엔 블로그로 나갔다가 포스트라는 게 하나 더 등장을 했죠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구별하기는 애매해요 책에서도 블로그는 뭐고 포스트는 뭐다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포스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 할까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할까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이 어떤 의학 정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포스트에다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사진작가가 사진에 단련된 이런 것들을 요즘 세밀하게 설명하면 블로그보다는 포스트에다 기재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책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블로그는 인맥 기반이고 인맥 사람한테 이웃을 만들고 그 이웃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웃 관계를 만들고 이렇게 가고 포스트는 관심 주제를 기반으로 만든다 그러는데 관심 주제를 보니까 남이 쓴 글에 대해서 좋아요 댓글 달고 그런 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팔로워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죠 우리 팔로워 그 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겠다 이런 얘기죠 이웃이 아니라 이웃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는 이웃 개념으로 가는 거고 이웃이 많으면 아무래도 여기는 팔로워라고 나오겠어요 팔로워 내 글을 정기 구독하는 사람이 팔로워인데 그 팔로워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게 나와 인맥은 인맥으로 가고 근데 결과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 아무래도 전문적인 콘텐츠들은 포스트에다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블로그보다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내용들 대부분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파워블로그 제도는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파워블로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예전에 파워블로그 했던 사람들 거는 다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공식 블로그 공식 블로그는 우리는 못 들어가죠 우리는 개인이니까 단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는 공식 블로그를 만들어요 여기 우리 어떤 여성발전센터 공식 블로그 그러면 기관 명칭으로 들어가니까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컨텐츠를 올리겠죠 이달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파워블로그 제도가 사라지면서 그날 그날 그달 그달 이렇게 이달의 블로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글을 올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웃 서로 이웃 이런 거 이웃관계 그러니까 인맥 중심의 블로그에서는 이웃을 서로 많이 맺어야 되는데 서로 이웃이냐 이웃이냐 따로따로 이웃을 맺으면 서로 이웃이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따져보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웃이 많으면 좋아요 그러면 그 이웃들한테 내가 한 번씩 한 번씩 다녀가면서 글을 한 번씩 읽어봐도 되죠 그러니까 제 이웃들이 100명이 있으면 그 어느 날 날 잡아서 이웃들 쭉 방문하는 거예요 댓글도 쓰는 거예요 요즘은 잘 계시는지요 이번에 또 새로운 글이 올라왔네요 잘 보고 갑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면 그 주인이 댓글에다 가만히 있지 않죠 댓글이 또 댓글을 달아주는 거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그러면 소통지수가 올라가겠죠 소통지수 그게 쉽게 말하면 블로그 지수가 되는 거예요 블로그 지수 더 나가면 네이버 활동 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위주로 하는 블로그 위주 블로그 지수가 있고 검색 지수 그 다음에 지식인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식인에 가면 많은 답변을 해준 사람은 또 거기도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그 레벨 이제 그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 네이버 지수라 그래요 네이버 지수 네이버라는 학교에서 봤을 때 내신 성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잘 올라왔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이 글을 쓰면 다른 사람이 쓴 글보다는 아무래도 위에 올라올 확률이 엄청 높다 어쩌다 어쩌다 한 번씩 네이버에 와가지고 쫙쫙쫙쫙 글을 쓴다고 해서 그 글이 착 올라가는 건 아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는 방송이 요즘 나오는 게 댓글 공작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이버에다가 댓글을 많이 달면 와 이거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근데 나쁜 댓글을 막 달면 아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백번 댓글을 쓸 순 없으니까 한 번만 써라 근데 이제 뭐 스마트폰에서 비행기 모드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접속을 하면 아이피가 바뀌니까 댓글이 또 달릴 수가 있고 어차피 똑같은 아이디가 아니라 제3의 아이디를 써야 되는데 네이버는 아이디를 한 3개 빼기 못 만들잖아요 근데 트위터를 만들어서 트위터로 접속을 하면 네이버로도 오거든요 그럼 트위터는 한 사람이 백만 개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점이다 허점이다 하여튼 그걸 몰랐던 건지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한 건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정치적으로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를 이제 상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하는 업체들은 그런 걸 해요 댓글을 많이 달게끔 댓글을 많이 달면 좋은 제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어느 제품은 별로 안 좋은데 어 여기 있는 제품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상대편을 내려뜨리고 내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요 개발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컴퓨터를 수십 대를 돌려가지고 팍 방문 기록을 올려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블로그가 지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어마어마한 방문 기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람 것만 안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 이제 돈을 받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검찰에 걸렸다 이렇게 구속당하고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네 불법 이제 그런 것들 블로그 지수를 높이려고 하는 행동들이죠 폴라라는 말 네이버 폴라 네이버 폴라라고 하는 게 있고 클라우드라는 말이 있고 포토블로그라 그래요 폴라가 폴라 지금 있나 모르겠네 가볼까요 포토갤러리 말고 폴라 폴라 어디야 폴라 폴라 여기 있네 그렇죠 폴라는 네이버로 시작하기 네이버로 로그인하면 로그인해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폴라는 뭐냐면 그 포토블로그에요 포토블로그 그러니까 나만의 주제로 앨범을 만들고 사람들과 사진을 나누는 그런 서비스에요 인스타그램 그런거 인스타그램 네이버가 타 남이 잘 되면 자기도 따라 하잖아요 카카오톡을 따라 했잖아요 카카오톡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을 잘 해놨기 때문에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따라가려고 폴라를 만들었는데 폴라가 잘 따라갈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카카오톡에서는 밴드 같은거 밴드 같은걸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려고 카카오 그룹을 만들었는데 영 시원찮으니까 또 4월 말쯤에 폐쇄한다 그래요 어? 그룹이 이번달이네 저희 가족들은 카카오 밴드를 쓰고 카카오 그룹을 쓰거든요 그러면 가족들 자녀들이 부모들이 이제 막 사전 올리고 서로 왜냐면 따로따로 동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는 또 기사생활하고 하나는 또 나가있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이제 거기서 만나는 거였죠 근데 없애진다니까 이제 빨리 또 백업 받아놔야 되니까 그게 힘들고 어떤 서비스는 사라지고 어떤 서비스는 새로 생성되고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웹에다 저장하는 저장공간이에요 핸드폰의 용량이 작으니까 사진을 착각착각 찍어서 그 사진을 보관해 둘 수 없으니까 크라우드로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통신요금이 올라가야죠 와이파이상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그 크라우드를 네이버 크라우드 앱을 깔아가지고 스마트폰에 세팅할 때 와이파이상에서만 백업을 받게끔 해놓으면 이런 와이파이가 지원되는 공간에 오면 자동으로 내가 찍은 사진이 네이버 클라우드로 쫙 전송이 되죠 근데 핸드폰이 고장이 났거나 만약에 뭐 잘못되다 하더라도 보관된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네이버 주소록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내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를 동기화가 되게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을 쓰시는 분들은 어차피 구글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아이폰이 아닌 일반 안드로이드폰은 다 구글 아이디로 접촉을 해야만이 작동이 되니까 그러면 구글에서 우리가 계정에 동기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자화편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찍은 사진이 포토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로 넘어가고 주소록도 넘어가고 또 통신사 또 제조사 자동으로 백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핸드폰이 분실돼가지고 거기에 연락처를 다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그거는 통신사 제조사 로그인하면 다 있어요 다른 핸드폰을 받았을 때 거기다 다운로드 다 됩니다 모르니까 그러는거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잘 쓰는게 네이버 주소록을 쓰면 그냥 많이 쓸 수 있으니까 통신사에 백업되고 있는 걸 몰랐으니까 제조사에 그렇게 하는거죠 크라우드도 마찬가지로 통신사 이렇게 그런데 별로 시원치가 않아 그러면 제조사나 통신사가 서비스를 다 어느 날 빼버려요 다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음 클라우드가 있었잖아요 네이버 엔드라이브가 이제 네이버 크라우드로 변경이 됐지만 다음 클라우드 있었다가 그 서비스가 사라졌잖아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 돈이 많이 되니까 그 서비스를 빼버리고 다른 쪽으로 카카오 쪽으로 넘어가는거죠 다음 카카오가 합병이 되면서 그런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위젯이라 그래요 위젯 위젯 클릭하면 이제 슈퍼블러그라는 거로 넘어오게끔 링크를 걸어놨죠 요거는 카테고리고 이웃이야기고 뭐 이웃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게 이제 다 위젯인데 자기만의 링크들을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링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이트들이 나도 카페를 하는게 있고 나도 페이스북에 있고 트위터가 있고 나만의 밴드가 있고 그러면 홍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위젯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수업시간이 블로그 배정시간이 이틀밖에 안 되니까 세밀한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반에서 수업한 내용을 이제 그때그때 여러분 보시고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좀 더욱더 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급한건 이게 아니라 블로그 내용이니까 네 블로그 취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한다? 네이버 블로그에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번째 중요한거 네이버를 실행하면 로그인부터 하시라 그럼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내 검색도 하고 내 블로그에 가서 글도 쓰겠지만 다른사람 내 이웃들의 블로그에 가서 글도 쓰고 댓글도 쓰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차피 댓글을 쓰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지만 방문을 해서 검색하는 것도 로그인을 해놓으세요 그래야 아 이 사람이 지금 네이버에 가서 이만큼 많이 보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거죠 어차피 스마트폰에서는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보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PC에서는 로그인을 안 하면 안 돼요 로그인을 해놓고 보셔야 돼요 검색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최적화하는 거는 뭐 따로 설명드릴 테고요 그 나머지는 뭐 굳이 제가 따로 설명을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글들이 있을 거에요 기획을 잘해라 하는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 이런거 그래서 주제가 어떤건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린대로 내가 지금 판매하는 물건은 세대 상관없이 다 쓰는 물건인지 아니면 청소년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만 쓰는건지 여고생만 쓰는건지 아니면 여중생 위주로 만든건지 뭐 이런거 있을거 아닙니까 20대 초반에 발랄한 청년들을 위한 이런 제품인지 이런거 아니면 중년 여성을 위한 제품인지 그런것들 맞춰가지고 연령대도 쫙 맞추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제가 실습하면서 설명드리겠고 목적 목표 대상 주제 제목 목차 우리 국어시간에도 그런거 배웠잖아요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야되요 주목고구로 글 쓰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네 쉬운건 아니에요 한번 글쓰고 나면 지치죠 힘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3페이지로 중간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3페이지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저는 그 블로그 가입하기 이전에 파워블로그 살짝 엿보기 뭐 경쟁사 블로그 분석하기 라는 글이 있을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판매하시려는 제품이 있을거 아닙니까 공예작품에 대해서 그 제품을 다른 사람도 할거 아니에요 지구상에 나만 유일하게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나만 유일하게 하면 제일 좋아요 컨텐츠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 나와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있을거란 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꼭 분석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강의니까 다른 강사들은 어떻게 강의하는지 예를 들어서 서서 앞에다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면서 하는 강의인지 저도 그런 강좌는 판서를 하겠지만 판서를 안하고 컴퓨터를 갖고 실습하는 거라면 실습을 하는지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이크 없이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꼭 정장을 입고 와서 강의하는 과정도 있어요 그런거 근데 그러지 않고 활동적인 복장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것도 강사들은 분석하거든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주제에 따라서 어차피 강의는요 이렇게 들어가요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학습할거에요 라고 운을 띄우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끝나게 한 5분 전 10분 전에 정리를 한번 하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할 겁니다 예고하고 끝 대부분 강의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물건은 이 제품입니다 라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예고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걸로 끝나는데 밤에 뭐하지 이게 아니라 예고가 있으니까 우리 드라마도 예고 때문에 더 보게 되잖아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도 근데 그 예고에 빠져가지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오늘은 이런걸 하지만 제가 다음에는 꼭 이런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거 좋아 맘에 들어 하고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볼려고 그런거 자 그러면 네이버로 가서 직접 한번 좀 볼게요 네이버 로그인 하셔가지고 먼저 보겠습니다 네이버 회원에 가입할 때 그냥 내가 편한 아이디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블로그를 하려고 보니깐 블로그 계정으로 쓰기에는 블로그 주소로 쓰기엔 좀 불편해 멋있는 단어를 써야 더 좋은데 그러면 뭐 새로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다음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해서 아이디를 발급 받고 나서 내가 블로그를 하겠다라고 하면 블로그에 가서 계정을 따로 신청을 해요 내 원하는대로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도 제가 이제 아이디 다 발급 받았으니까 세 개까지 다 더 이상은 뭐 발급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 또 불편해 또 불편해 네 네 이렇게 우리는 좀 정리 좀 해버리고요 블로그에 가면 네 블로그로 가서 네 블로그로 가서 글을 쓸거 아닙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어 뭐 이제 이걸 만들어 봤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건 아니었고 바뀐거죠 근데 관리통계로 가시면 관리모드로 가시면 여기에 블로그 초기화라고 있어요 기본 설정란에 왼쪽 기본 설정란에 사생활보호 블로그 초기화라고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안에 초기화 신청을 하면 싹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그렇게 하는게 날지 그렇게 하는게 날지 어떻게 24시간 이내에 초기화를 신청하면 24시간이 지나는 순간 내용이 없어지는거죠 24시간 이내만 하루 이내에 와서 에이 나 초기화 안할거야 철회를 하면 돼요 7일 이내면 7일 동안은 내가 볼 수가 있어 7일 지나면 그냥 싹 내용이 지워지는거죠 그럼 그럴거야 할거냐 그러지 말고 글쓴거 있잖아 글쓴거 이안에 글쓴거 이안에 글쓴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그 승구를 다 지우면 되잖아 그럼 초기화가 되지 그렇잖아요 왜냐면 초기화 신청을 해놓으면 그 초기화가 될 때까지 못 쓴단 말이야 운영을 못하니깐 그렇잖아요 귀찮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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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내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관리통계란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 모드로 가셔가지고 블로그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7일 이내에 초기화시킬건지 하루만 하루안에 초기화시킬건지를 신청을 하면 되요 그래서 초기화는 안내된 예정일 새벽에 진행된대요 새벽에 보류 기간 동안에는 블로그가 작동이 안돼요 내용을 못 본단 말이야 외부 사람이 그러면 왜 초기화를 시키느냐 댓글 같은 걸 달아 놓으면요 댓글 댓글이 달린 거는 못 지워요 또 그런 룰이 있어요 누가 댓글을 달았잖아 댓글을 달면 자기가 쓴 글이지만 댓글이 달린 건 못 지우게끔 하는 룰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글 썼더니 누가 막 이 바보야 하고 막 메롱메롱하고 안 좋은 글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삭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삭제했단 말이야 근데 상대편이 뭐라고 하면 당신이 뭔데 내 글을 삭제해 그럴 수 있잖아요 비방하는 글이라고 하면 법적인 제재를 요청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삭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초기화를 해야 돼 그때는 초기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3년 됐는데 글 쓴 게 2개밖에 없어 그럼 두 글 삭제하면 되잖아 그럼 깨끗해지잖아 그럼 다시 하면 되지 그게 굳이 초기화 신청할 필요는 없이 그런 거예요 고생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보세요 타인의 블로그에 남긴 모든 글의 수정, 삭제, 열람, 비밀글 권한은 사라진다 내가 만든 스킨 모두 삭제된다 단 내가 음악을 구매하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비용을 들여서 구매한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스킨을 내가 만든 스킨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그게 처음에 이런 거야 내가 블로그를 회원에 가입을 해서 처음 블로그에 가면 이제 블로그를 그때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초기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킨도 그대로 쓰고 싶고 다른 스킨을 바꾸고 싶은데 그 전에 내가 만든 스킨을 유지하고 싶고 초기화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내 것도 꽝 되는 거지 그런 겁니다 댓글도 다 사라지고 자 그럼 일단 각자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각자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번 좀 볼 거예요 일단은 카테고리도 만들어 봐야 되고 카테고리 프로필도 만들어야 되고요 기본 정보 입력해야 되고요 이런 거 스킨 꾸미는 것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한번 꾸며볼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꾸며놔야 누구네 집에 갔더니 썰렁해 진짜 초기화 시켜놓으면 썰렁하잖아요 여기다 백날 글을 달아놔도 썰렁해서 잘 안 올라그래 예쁘게 좀 꾸며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타이틀을 꾸몄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글은 요 글은 뭐 3월 달에 제가 연습삼아 쓴 거니까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포스트 쓰기 위에 보면 프로필이라고 있죠 프로필 위에 보면 프로필 에디트라는 게 있어요 저는 왼쪽에 보통 왼쪽에 있고 저는 오른쪽에 넣어놨는데 여기 에디트 누르시면 여기 블로그 정보 사실은 어디에 와서도 된다 관리 모드로 들어오셔가지고 블로그 정보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 블로그에 제목을 여러분 쓰셔야죠 여러분 닉네임 쓰셔야 되고요 닉네임은 잘 써놓으셔야 돼요 검색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방구쟁이 이렇게 쓰면 내가 아는 사람이 방구쟁이래 그럼 방구쟁이라는 닉네임을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쓴 글이 딱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방구쟁이가 한 5만 명 나와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방구쟁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닉네임 같은 경우도 별명 같은 경우도 유행하는 별명이 있겠죠 이쁜 거로 미운 거 말고 이쁜 거로 하시는데 여러분이 네이버에 오셔가지고 여기 블로그에 오시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검색을 해 보세요 저는 이정민 훈장을 검색했더니 제 것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정민 훈장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이정민 훈장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저하고 인연을 맺은 사람은 이정민 훈장을 아니까 저는 그분들한테만 어필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닉네임을 잘 쓰셔야 돼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제목도 잘 쓰시고요 제목은 어디에 올라가요? 플로그 타이틀에 올라가야지 당연히 닉네임은 워터마크에 들어가야 돼요 워터마크 하는 거 다 알려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제품을 찍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에다가 나름 워터마크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자기 닉네임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죠 네이버 주소도 있고 자기 블로그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다 넣으면 좋지 제가 저번에 이거 안 알려드렸나요 문성실.com 문자가 틀렸네 문성실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이 분은요 네이버 블로그인데 자기 도메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이 도메인으로 그냥 승부를 보는 거예요 문성실 자기 이름으로 그럼 이 블로그 주소로 들어오면 이 도메인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 네이버 블로그가 나오게끔 세팅하면 돼요 그것도 알려드릴 거니까 그러면 이 분은 요게 자기가 글을 쓸 거 아닙니까 자기가 글을 쓰면은 이거는 자기가 자기 한 게 아니라서 안 올려놨나 보다 이거는 판매하는 용이고 판매하는 용이고 요거 한번 볼까요 보세요 어떤 만큼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 쓴 글에는 하얗게 까맣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이거는 실습 다음 시간에 오늘 하든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둥이맘 문성실에 이야기가 있는 밥상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제목이 제목은 문성실의 심플 레시피예요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로 뭐를 쓰는지 봐야지 어떤 거를 해시태그로 쓰는지는 또 살펴봐야 되니까 요런 거 우리 워터마크 하는 거거든요 요거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 같이 해봐야 되니까 많이들 이렇게 해요 제목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옷 만드는 사람 같으면 천연염색 그러면 천연염색에 천연염색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써도 되고 천연염색 하시는 거 같으면 천연염색 공방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러면 별명은 공방지기 암흑에 이렇게 써도 되고 천연염색 공방 이렇게 써도 되고 아무래도 닉네임을 받는데 둥이맘 그러면 둥이맘이 누군지 모르지 쌍둥이 엄마라는 말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문성실씨가 언제 유명하신 분이니까 쌍둥이 엄마라고 유명해졌으니까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구 아빠 누구 엄마보다는 그냥 이정민 훈장이라고 전 옛날부터 써 왔었으니까 이걸 쓰는 게 낫고 그리고 소개 글에다가 간단하게 쓰세요 천연염색하는 아무개입니다 뭐 무슨 뭐 하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200자까지니까 우리말로 200자니까 많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여기는 그리고 여러분들 블로그에 올라갈 사진 천연염색하는 어떤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휙 날리는 그 하늘 아들 흩날리는 그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프로필 사진 올려놔도 돼요 꼭 자기 얼굴이 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자기 얼굴을 많이 올리는데 여성분들은 사진 올리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올리셔도 되고 아까 문성수지 같은 경우는 뭐 앞치마 돌리고 포즈 찍고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커버 사진은요 모바일 앱 커버 사진은 여기서 등록을 하는데 여기서 등록을 하는데 실제로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블로그라는 앱을 까셔가지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서 직접 모바일에 커버 사진 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바일 사진을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등록하고 나면 꼭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스마트폰 제 블로그 주소가 블로그.naver.com 슬래시 하고 이제 자기 아이디를 이제 쓰게 되는데 이거 였잖아요 이게 블로그인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앞에다가 m으로 바꾸면 모바일용 블로그로 떠요 음 아 참 핸드폰 죽인다 핸드폰에 컴퓨터가 컴퓨터가 이상해 있는 거야 뭐가 이상해 있는 거야 이렇게 해놨는데 이 블로그라는 글을 블로그라는 글을 여기 앞에다가 이 앞에다가 m. 쓰면 모바일용으로 변해요 앞에다 m.이라고 쓰면 그러면 모바일 이렇게 너뜨리하게 안 나오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좁게 나오잖아요 좁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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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요 요렇게 모바일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진이 이 사진인데 요거 이 사진을 제가 여기서 pc에서 올린 건데 얘를 모바일 형태에서 보시려면 천상 요렇게 화면을 줄여서 앞에 m.이라는 주소를 써가지고 모바일 형태로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꾸미는 기능이 있는데 보는 건 보여요 스마트폰에서 블로그를 로그인 해가지고 글을 쓰는 건 가능한데 이 초기 화면을 설정하고 하는 거는 꼭 블로그 앱을 이용해서 해야 하더라고요 블로그 앱을 깔아서야만이 초기 화면이 설정이 돼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앱을 설치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초기 화면을 설정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뭐가 불편한 게 있어요 여기 여기 뭐 털서당 지털서당 뭐 이렇게 뜨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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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다 나갔다 그러거든요 이것도 지금 뭐가 좀 불편 오해하면 누가 털서당이 뭐야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너비가 넓은 거에 접힌 거에 따라서 요거 요 글자 글자가 어차피 변형되는 건 뭐 할 수 없는 건데 요 메세지가 왼쪽 기준으로 나오게 하느냐 중앙을 기준으로 하겠느냐 오른쪽 기준으로 하겠느냐 하는 거는 앱에서 해야 돼 앱에서 그리고 세밀하게 꾸미는 거는요 여기에서 등록을 했는데 여기서 등록을 해 놓고 PC에서 보기가 좀 불편한 건 있으니까 저처럼 주소를 바꿔서 네이버 주소를 바꿔서 이것도 알려드리면 요 M을 빼면 이거는 이제 뭐다 PC용 PC용이고 이거는 이제 스마트기기용이죠 뭐가 다르다 M점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죠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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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네이버 점 컴 치면 PC용이고 M점 네이버 점 컴 치면 모바일용에요 앞에 M이 들어가면 간혹 이제 트위터 라든지 페이스북 이라든지 거기에서 링크 걸려 있는 거를 제가 딱 클릭하면 하이퍼링크에서 넘어가는데 모바일에서 연결을 해 가지고 붙여넣기해서 그런지 모바일용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M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빼면 PC용으로 뜨거든요 여기는 M을 빼버리면 여기는 M을 빼버리면 PC용이 되니깐 PC에서는 PC용으로 보는게 더 수월하죠 앞에 M이라는 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있어요 S차가 붙은거 하고 안 붙은거 하고 다른데 제 홈페이지는 S차가 없어요 제 홈페이지는 앞에 S차가 없습니다 S차가 붙은 건 뭐냐면 보안인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안인증을 그래서 아직 보안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S차가 없는 거고요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제 홈페이지 주소를 쓰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러면 요거 때문에 안 넘어가야 그리고 이거 무시하고 그냥 쓰시면 무시하고 쓰시면 알아서 HTTPS가 붙을지 HTTPS만 붙을지는 알아서 도메인이 붙는 거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고 요렇게 관리하시면 요렇게 관리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에 네이버 앱이 깔려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 블로그가 이렇게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별도로 이제 앱이 깔려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까셔야 돼요 여기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데이터 요금 추가되는 거 아닐 테니까 한번 깔아 보시고요 블로그 사진 올릴 때는 10메가 면은요 굉장히 큰 사진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착 찍으면 해상도가 뭐 1200만 와서 뭐 이러잖아요 뭐 2,3메가 밖에 안 들어갈걸요 3,3메가 그러니까 사진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해상도로 만들면 10메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건 못 받아 준다 이거지 그런 건 못 받아 준다 그때는 이제 줄여야죠 사이즈를 줄이든지 어차피 프로필 커버 사진인데 요건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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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인데 이거를 뭐 대형 작품으로 올리진 않을까 아닙니까 고렇게 프로필 제목 쓰는 거 하고요 별명 쓰는 거 하고 소개글 쓰는 거는 바꿀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소개글은 바꾸셔도 매번 바꾸셔도 상관 없지만 제목하고 별명은 자주 바꾸면 불리해요 바꿀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정면 혼자 익혀질만 했는데 홍길동으로 바꿔 놓으면 이름으로 다 검색하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홍길동으로 바꾼 내용은 꾸준히 쓰는 게 좋아요 별명은 닉네임은 꾸준히 쓰는 게 좋고 예 그렇게 해서 고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주소가 아까 나왔던 게 그건데 이 블록 주소를 내가 도메인을 별도로 사서 쓸 거냐 뭐 뭐 뭐 점 뭐 c o m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블록 주소를 도메인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렵지는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카페24 들어 보셨소 혹시 카페24 네 카페24 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카페24 닷컴인가 이런 카페24에 가면은 도메인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또 제 홈페이지 같이 제 서버가 있는 곳에 가면은 거기서도 다톰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은 도메인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검색할 수가 있어요. 카페24 같은 데 가서 여기다가 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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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서당 말고 그냥 서당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서당.com 안 된대. 누가 쓰나 봐. 서당.co.kr 누가 쓴대.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2013년부터 쓰고 있네. 쓰고 있어요. 이건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서당.org 는 사용해도 된대요. 5.r.kr 은 못쓸 거예요. 5.r.kr 은 우리나라 거니까 이거는 비영리 단체잖아요. 공공기관 같은 거. 우리 여성발전 대타 같이. 이거는 못 쓸 것 같고 ORG 는 어차피 국제 도메인이니까 외국에다 등록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2년동안 내가 쓰겠다. 2년동안 내가 쓰겠다. 얼마? 4만 4천원 서당.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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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근데 외국에선 비즈 많이 쓰거든요. 비즈라는 도메인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co.kr 뭐 이런 거 이런 걸 많이 쓰지 비즈라는 도메인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시아라는 도메인이 있는데 이거 되게 비싸네. 10년 쓰면 얼마야. 55만원. 1년 쓰면 55,000원. 잠깐만. 여기는. 여기는 비용이 얼마인가 볼까. 각 달라요. 달라 달라. 이거는 등록돼 있고 밑에 밑에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ORG OR.KR 다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ORG 2년 짜리가 얼마? 34,840원. 여기는 34,480원인데 여기는 44,000원. 여긴 특별 할인해 주나봐. 여기다 하는 게 싸겠죠. 그렇죠? 아시아는 아까 얼마였대요? 아시아는 안했나? 할인을 좀 해나봐요. 3년간 쓰겠다 그러면 좀 더 할인해 주고. 카페24는 할인을 안해 주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등록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도메인을 내가 구매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돈을 내면 3년간은 이 도메인은 내 거야. 국제적으로. 지구상의 유일한 거니까는. 그러면 이제 이 다톰이라는 곳에 나는 카페24에다 등록을 하면 카페24에다가 내가 구매를 해서 카페24에다가 내 서버를 세팅하고 도메인은 값은 내가 사면 되는 건데 더 서버를 세팅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서당.ORG라고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서버가 작동이 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홈페이지가 그렇잖아요. 이거를 입력을 하면 어느 서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서버 사용료는 내야 돼요. 별도로. 임대료를 내야지. 임대료를 내야지. 우리 여기 중부여성발전소에다 주소를 내가 사무실 여기다 두면 편중편으로 오면 일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저 1층에 이 지하에 창업 사무실을 하나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월세 내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만 원이든 2만 원 낼 거 아닙니까? 월세비는 내야지. 그럼 별도로 내야 돼요. 근데 홈페이지까지 만들 거야. 그럼 내가 만들어서 세팅하면 세팅비도 안 내지만 관리비는 내더라도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 줄 몰라 그럼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 아까 문성실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메인만 여기다 쓴 거야. 내 블로그 도메인을. 근데 제가 이 서당 홈페이지를 이 블로그를 이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 갔어? 이게 길잖아. 이렇게 주소가 길잖아. 이러지 말고 서당.org 를 쓰면 이 블로그가 나오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서당.org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버리면 누군가가 제 블로그를 검색해서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소가 아니라 이 주소가 아니라 이 주소가 탁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도메인은 내가 사야지. 3년짜리 사든 2년짜리 사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도메인 사야죠. 서버 사용료 내야죠. 매달. 그 다음에 세팅비 내야죠. 초기 세팅비.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줄 모르면 만들어 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로 가시다 보면 중간중간 현수막 간혹 보실 거예요. 홈페이지 무료 제작. 홈페이지 제작은 무료인데 매달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20만원씩 이렇게. 그럴 거라면 저는 관리비 만원씩 내야. 홈페이지 관리비 만원씩 냅니다. 1년에 12만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도메인을 어떤 걸 할 거냐에 따라서 비용을 들이는 거니까. 근데 보통 이걸 많이 하지. 도메인이 아직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프로필 정보는 여기 초기 화면에 보시면 내 블로그가 있지 않습니까. 내 블로그가 있는데. 이 블로그에 들어가는 내 프로필을 보는 거예요. 프로필. 프로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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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 나만의 프로필 올려놔야 되거든. 나만의 프로필 올려놔야지. 근데 여기 프로필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 이름 공개하겠다. 내 성별 공개하겠다. 내가 서울 사람 이름 공개하겠다. 내 취미가 뭐다. 이거 공개하겠다. 그런 거지. 에이 공개 안 해. 내 성별 알아서 뭐하게. 아 이웃만 공개할래.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초기화 말씀드린 거는 이제 댓글도 달리고 지저분해. 엉망이야. 그럼 싹 치워버리고 다시 만들면 좋지. 그렇다고 탈퇴할 순 없잖아요. 블로그는 탈퇴해 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디가 탈퇴해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디를 탈퇴해 버리면 그 아이디를 못 쓸 거예요. ABC라는 아이디를 썼다가 탈퇴해 버리면 다음에 내가 회원 가입할 때 내가 탈퇴했으니까 비어있는 거잖아요. 못 쓰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디에 관련된 정보가 남아 있잖아요. 그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못 쓰게 해요. 그럼 아이디를 새로 바꿔야지. 아이디를 새로 바꿀 요량이라면 탈퇴해 버리고 다시 아이디를 개설하면 되죠. 계정을. 근데 이제 그게 그동안 쭉 사용했던 전저편 계정 같으면 탈퇴하면 전저편도 못 쓰잖아. 계정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블로그를 꾸몄는데 이렇게 블로그를 꾸몄는데 이 블로그 안에 들어오면 여기 프로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필. 이 프로필을 클릭하셔가지고 이 프로필을 여러분이 좀 작성해 주세요. 이 프로필을 작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아까 여기 기본 정보는 요건 나왔던 거잖아요. 아까 공개할 거냐 말 거 아냐 이거. 자기만의 프로필을 올려놔 줘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전혀 몰라도 안 써놔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천연 염색 공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공방 사진이라든지 내가 어떤 주력 물품이 이런 겁니다. 하고 그런 거 있으면 올려놔 주시면 되고 이거는 수시로 수시로 바꿔 주시면 돼요. 오늘 다 못하면 일부 바꿔 놓고 집에 가서 또 꾸미시고 꾸미시고 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요거는 제 홈페이지에 있는 저 프로필 이 프로필을 블록을 잡아서 복사해 가지고 붙여버린 거예요.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약간 너비가 조금 여기 깨지는 것도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들어가야죠.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지? 하고 여기 있는 프로필을 눌러볼 거란 말이야. 근데 프로필을 눌러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럴 수도 있고 대신에 여기 있는 카테고리별로 글을 썼을 거 아닙니까? 글 쓴 거를 보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여행작가구나 이 사람은 사진작가구나 이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알겠죠? 그럼 뭐 이상 없겠지. 그럼 어차피 피할 시대니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자. 이렇게 피할 건 피하고 알리자. 피할 건 피하고 알리자. 많이 알려줘야지.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 그 다음에 카테고리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고요. 카테고리 제가 설명 안 했었나요? 지난 시간에? 여기 카테고리인데 이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어떤 걸 할 건지. 그럼 여러분 주력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만드시는 주력 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일단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럼 예를 들면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여행의 이야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행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맛집 이야기도 할 거고요. 여행에는 맛집이 따라가잖아요. 교통수산에 관한 이야기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진 촬영에 관한 이야기도 쓸 거고요. 뭐 지역 정보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다가 다 연결하지 말고 나눠보자. 그리고 여행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섬 여행을 좋아하시는지 섬 여행 따로 바다 여행 따로 산 여행 따로 계곡 여행 따로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도 있고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나누시는 분도 있고요. 여행 카테고리를 많이 나누세요. 아니면 국내 해외 근데 국내고 해외 그 안에 여행을 많이 안 했어. 그러면 그냥 여행 이야기 하나만 써도 되고 그 안에다가 종류별로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 많아지면 그때는 또 카테고리를 세분화 시켜서 또 데이터를 옮기면 되니까 옮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나눠드린 인생물 주변에 빈 여백이 있으면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수정은 가능한데 카테고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하고 나서 중간에 카테고리를 빼버리면 그 안에 게시물도 잘못하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카테고리만 뺀다고 해서 게시물이 또 주인의 형태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카테고리를 가급적이면 늘리고 줄이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늘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카테고리를 없앨 거야. 세분화시키기 위해서는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용을 다른 카테고리로 이동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잘못하다 보면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해서 삭제를 해가지고 그런 거 이 카테고리도 이렇게 고칠 수가 있으니까 고치시면 돼요. 거기 블로그 오셔가지고 내 블로그 오셔가지고 아까 오셨던 코스트 관리 모드로 들어오면 여기 메뉴 메뉴에 블로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뉴 글 관리에 블로그 여기로 오시면은 이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 만드는 거 연습할 거에요. 카테고리는 2차 카테고리까지 만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전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여행이라고 쓰고 그 여행 안에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꾸밀 건지 아니면 강원도 여행 경기도 여행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 건지 이해 되시겠죠. 그랬죠. 그럼 내가 주력으로 가는 데가 강원도 하고 경기도인데 강원도 하거나 경기도 여행이 아니면 그냥 여행에다 넣으면 되고 강원도 건 강원도에 넣으면 되고 경기도는 경기도에 넣으면 되고 이렇게 1차 카테고리 2차 카테고리 2차 카테고리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력으로 하시는 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품을 뭐 천연 염색하고 염색에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의상도 있겠고 스카프 소품도 있겠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카테고리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카테고리에다 클릭하고 전체 카테고리에다 클릭해 놓고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밑에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여행이라고 썼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저 위에 저 위에 전체 보기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해 놓고 또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1차 카테고리들이 만들어져요. 얘는 마우스로 끌어서 올리면 올라갑니다. 올리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만약에 여행이란 카테고리 안에다가 또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나서 여기다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면 만약에 섬 또 여행에다 놓고 바다 또 섬에 가서 또 계곡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1차 카테고리 2차 카테고리 만들었는데 2차 카테고리에다 선택하고 카테고리 추가 누르면 못 만들어요. 1차 2차까지만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구분선 정도를 하나 넣어주면 좋지 구분선 구분선이 하나 들어가면 좋죠 구분선 넣는 거 잘 생각하셔서 구분선도 중간중간에 넣어 주시면 좋아요 구분선이 좀 잘 되지 그 다음에 1차 카테고리 안에 2차 카테고리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화살표가 생겨요 오라락내리락이 생겨요 접을 수가 있고 펼칠 수가 있어요 접기 펼치기 만약에 접기 상태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접혀있는 상태로 처음부터 나와요 펼치기를 누르면 펼쳐진 상태로 보인다 지금은 제가 화면을 구성하려고 펼치고 접은 것 뿐이고 얘를 접었다 하더라도 펼치기 라고 선택해 놓으면 펼쳐있는 상태로 나올 테고 얘를 펼쳐놨어도 제가 접겠다라고 하면 접혀있는 상태로 나와요 펼쳐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펼쳐놓고 보는 게 좋아요 접어놓고 보는 것 보다는 펼쳐놓고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절제적인 건 아니지만 다시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 명은 옆에다가 다시 고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주제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나는 여행이라고 썼지만 실제 이 카테고리가 여기 어디 쪽인지 국내 여행 쪽인지 세계 여행 쪽인지 국내 여행이라고 두고 섬도 국내라고 두고 바다도 국내라고 두고 맛집 같은 경우는 여기 맛집이라고 하면 되고 근데 맛집이라고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맛 따라 길 따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제가 뭐냐 이게 맛집인지 여행 이야기인지 주제는 만들어 줘야지 나는 맛 따라 길 따라 썼는데 주제는 여행이야 국내 여행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블로그 안에 네이버 블로그 안에 주제별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국내 여행을 검색하면 제가 쓴 맛 따라 길 따라 있는 내용이 보이겠지 보이겠지 그 다음에 이 옆에 숫자가 보이는데 제가 숫자에다 체크를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쓴 글이 없어서 그렇지만 쓴 글이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잖아 한글 하나 썼다 합쳐서 두개 썼다고 보이는데 그 옆에 포스트 수가 보이면 포스트 수가 보이면 아까 보시다시피 요거는 5개가 있고 요거는 119개가 있고 요거는 뭐 78개가 있고 보이잖아요 숫자가 이런 숫자를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이 숫자가 보이면 우와 이게 뭐야 리더십 이거 볼까 궁금하니까 눌러 볼 거란 말이에요 양이 많으니까 음 없나 눌렀는데 리더십 눌렀는데 여기 보이네요 여기 여기 예 2010년도 얘기네요 제가 쓴 글이 2010년도 쓴 썼던 얘기에요 8년동안 안 썼어 예 이 블로그는 안 쓴 지 오래된 글이라 여기에 내가 쓴 글이 바다여행하라는 얘기에 몇 개가 올라가 있는지 보여주면 좋아요 당연히 이거 쓰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쓰시다 보면 글의 내용이 사진 위주로 많이 올라가는 건지 글자 위주로 올라가는 건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면은 예를 한번 좀 볼게요 제가요 기존에 제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보면은 여기에 강좌가 있는데 강좌 여기 자세히 보세요 얘는 강좌 모음이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사진처럼 보여요 찰칵찰칵 사진이고 나머지는 일반 허옇게 보이는데 약간 다르죠 강좌 모음 앞에 이렇게 색 모양이 다르잖아요 얘를 클릭하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보여요 사진 위주로 사진 위주로 이렇게 사진 위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엑셀 2010 강의 한 거나 얘를 클릭해 보면 이제 그 안에는 사진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보이겠죠 근데 요런 내용은 이정민 훈정이라고 하는 걸 제가 클릭했더니 얘는 그냥 이렇게 목록이 보이잖아요 목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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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잖아 아 그 안에서 사진은 있겠지 그런데 처음에 보일 때 사진 위주로 쭉 펼쳐놓고 이렇게 목록을 보여줄 거냐 아 아니면은 그냥 요런 글 목록 정태로 보여줄 거냐 이런 거로 그래서 어 뭐 인강 모음 이거는 제가 이 강의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사진을 올리거든요 그 사진이 올라가면 아까처럼 사진으로 쭉 목록이 보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어떤 게 더 필요하죠 야 이건 안 움직이네 네 어떤 이제 뭐 다니다 보면 다니다 보면은 얘가 사진 위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글자 위주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중복된 얘기지만 그러면 블로그 형 그러면 글자 위주로 목록이 보이는 거고 아까 보셨던 이 글자 위주로 목록이 보이는 거고 얘를 앨범 형으로 선택을 하면 앨범 형으로 선택을 하면 목록이 아까처럼 이렇게 사진 위주로 사진 위주로 목록이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여행을 다녀갔어 이렇게 찍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자 위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진이 들어가면 보기 좋을 순 있어요 그러면 앨범 형으로 만드시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블로그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많이 보셔야 돼 어떤 사람들은 블로그가 앨범 형도 많고 블로그 형도 다 상황에 따라 달리 만들지 다 블로그 다 앨범 이건 아니고 카테고리별로 달라지는 거니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아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면 삭제 삭제하면 되죠 근데 하위 카테고리까지 삭제할 거냐 현재 카테고리만 삭제하면 이제 얘가 하위가 상위가 돼 버리는 거죠 자 보세요 얘를 얘를 하위 카테고리를 보내고 싶으면 요 예를 들어서 얘를 맞 따라 길 따라 오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하위로 들어가요 얘를 밖으로 빼내면 상위가 되는 거고 끌고 들어오면 하위가 되고 위아래는 바꾸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를 얘를 모르고 삭제했는데 에이 그냥 이 안에 다 삭제할래 하위 카테고리까지 그러면 통째로 삭제하는 거고 그냥 삭제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돼 무작정 삭제했다가 사진이 다 사라지면 눈물바다가 나는 거죠 그동안 죽어라고 올려놨는데 그 다음 이거 얘는 뭐냐면은 비공개야 비공개 여기는 뭐냐면 비망록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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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확인을 눌렀어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비망록이라는 카테고리는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딴선 못 들어오게 막듣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잠시만 M짜를 빼버릴까 여기 비망록이 안 보이죠 여기는 비망록이 보이는데 여긴 비망록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렇게 자물통 열쇠가 돼 있잖아요 이거 제가 로그인 했으니까 저한테는 보이지 제가 로그인 했으니까 근데 요거는 제꺼지만 여기다 로그인 한건 아니거든 이거 브라우저가 달라서 그냥 본거란 말이야 여기는 안 보이지 그러면 비공개는 왜 할까요 임금융기는 당나귀여 이거 쓰려고 그리고 블로그 자체를 비공개로 해도 돼요 블로그 자체 글 쓸 때마다 비공개로 해도 되고요 이 비공개 란에다가 글을 쓰면은 여기 있는 거 다 공개가 안 되는 거니까 아예 자체가 안 보이는 거니까 여기다 임시로 글을 써요 그리고 사진을 내가 여기저기 있는 거를 좀 갖다 붙여 놓고 여기다 저장해 놓고 그 사진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 이거 말고 아까 어디 갔노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아까 보셨던 이런 배너 같은 걸 만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배너를 만들려면 사진이 일단은 저장이 돼야 되거든 내 블로그나 어디에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 홈페이지에 따로 없잖아요 그게 제일 만만한 게 내 블로그 저장 공간을 홈페이지처럼 쓰겠다라는 거에요 근데 그거는 외부에 공개되면 어?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사진을 갖고 썼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비공개 처리해 버리고 대신에 그 안에 콘텐츠로 내가 링크를 걸면 보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쓴 그림은 이 글은 이 포스팅한 거는 글 자체는 비공개 되어 있어요 이 사진 자체 그림 자체는 비공개 되어 있고 링크를 걸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작업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오늘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는 블로그 주제가 없죠 카테고리 전체는 주제가 없는 거지 각각 꼭지꼭지마다 이제 분류를 따로 해 놓을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주제를 만들어서 놓으면 주제를 만들어 놓으면 보기 좋죠 기타 등등은 그냥 일상 생각이고 비막록은 어차피 뭐 이거 상관 없지 비공개니까 비공개니까 근데 어느날 갑자기 내가 얘를 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얘를 제가 비공개로 해 놨지만 어느날 갑자기 공개를 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되는 순간 그러면 제3당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어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제를 만들어 놓으면 되고 이것도 사진 위주로 할 수도 있고 글 위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글 쓰면 이제 글 쓴 거에 대한 댓글을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블로그 초기 화면으로 다시 와 보세요 블로그 초기 화면에 오셔 가지고 이제 우리 아까 인쇄물 나눠 드린 것 중에 몇 가지 좀 살펴볼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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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쓰기 여기 뭐가 나와있죠 이게 뭐야 이 글 블로그에서 글 쓸 때 이런 기능이 있대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셔야 돼 보세요 이렇게 사진이 기능이 있나봐 이런 기능들이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요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이런 설명이 있으니까 다듬으면 되죠 제목은 나중에 쓰세요 제목을 제일 먼저 써 놓고 나서 내용을 막 쓰다보면 제목하고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글쓰기 공부를 할 때 제목을 먼저 써 놓고 내용을 쓰게 되면 제목에 맞춰서 쓰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블로그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제를 쓰다보니까 어떻게 쓰다보니까는 제목하고 좀 다른 동떨어진 내용이 글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쓰시고 나중에 제목을 정하면 돼요 어? 처음에는 내가 A라는 내용을 쓸려고 그랬는데 A하고 B가 들어갔네 그럼 제목은 A와 B에 관한 내용으로 제목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수월해요 그러면 오늘 처음에 쓸 글은 뭐냐면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자기 프로필 만드는 기능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왜 여기 있는 기능을 학습하려고 제목은 뭐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나는 근데 앞에다가 또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할 건지 왼쪽 정렬을 할 건지 여기다 기호를 뭐로 쓸 건지 이런 것도 있죠 제목 1로 쓸 건지 제목 2로 쓸 건지 제목 3으로 쓸 건지 글꼴은 뭐로 할 건지 기본서출 할 건지 제목은요 명조계열보다는 고딕계열이 좋습니다 명조계열보다는 고딕계열이 좋아요 제목은 묵직해도 좋아요 제목 1은 큰 글자고요 제목 2는 두 번째 글자고 제목 3은 세 번째 글자인데 홈페이지를 만들 때 룰이 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 때 룰이 뭐냐면 제가 홈페이지에다 글을 하나 쓸 거 아닙니까 어떤 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 안에 글을 쓸 거 아닙니까 이때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 제목 이거는 게시판이니까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기업이나 어디든지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글을 쓰면 제일 위에 제목이 하나 들어가죠 제목은 안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제목은 무조건 제목 1로 한다 우리는 제목 2로 했다고 하지만 원칙은 제목 1 제목 1이 뭐냐 어려워요 홈페이지 만드는 용어라서 그런 건데 홈페이지 웹문서죠 웹문서 웹문서를 작성할 때 제목 제목은 h1 h1 태그를 반드시 사용한다 이 h1 태그가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제목 1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글자를 쓸 때 글자의 크기를 정하는 명령이 있어요 잠깐 보세요 제 홈페이지 보시면 뭐 뭐 뭐 글 다 있잖아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이 안에 오른쪽 버튼 눌러가서 소스복이 태그 소스라고 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태그에요 태그 홈페이지 만드는 언어 명령이거든요 이렇게 글 쓰는 거를 프로그램 작성을 코딩 한다고 그래요 이걸 뭐 자바로 코딩 하던 html 로 코딩 하던 코딩 한다고 하는데 이 안에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목은 h1 h2 h3 h6 까지 있는데 1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제목 구성원으로 써라 라는 룰이 있어요 그러면 제목 2로 쓰면 제목 3으로 쓰면 잡아갑니까 잡혀갑니까 그건 아닌데 검색 엔진에서는 아까 우리 제목 2였죠 제목 2였잖아요 얘는 네이버 거니까 신경 안 쓰는데 만약에 제가 홈페이지에서 글을 썼어요 그러면 네이버가 제 글을 검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정민이라는 해시태그가 들어갔네 이건 이번에 어디 여행간 사진이네 여행갔던 내용이네 그러면 주제 내용을 분리해가지고 네이버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목에 h1 태그가 딱 들어가면 h1 태그라는 제목이 들어가 글이 들어가 있으면 아 이게 제목이구나 그거를 무조건 가져온다 이거예요 근데 h2라고 적혀있어 명령에 요렇게 써요 여기다가 h1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목 내용을 쓰고 슬래시 h1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태그에요 태그 이게 태그인데 제목 내용을 쓸 때는 h1 태그라는 걸 꼭 써라 그러면 검색엔진이 무조건 잡아낸다 얘를 검색하기 쉽게 해결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h2나 h3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얘는 제외 제외 근데 어차피 이건 우리 네이버 거잖아 네이버 거 네이버니까 당연히 h1을 쓰던 h2 제목 2를 쓰던 상관없지 네이버 거니깐 근데 내가 진짜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할 때는 제목은 무조건 h1으로 쓴다 단점이 뭐냐면 너무 커 그러면 h1이라는 제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목을 줄여라 라고 명령을 안해 주는게 또 있어요 그러면 작은 일반 글자하고 똑같이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검색엔진이 봤을 때 h1이 들어간 거는 아 제목이구나 하고 인식한다는 거지 응 우리 네이버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h1 또는 제목 1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제목하고 내용은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제목하고 내용은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여기다가 나의 소개 하나를 넣어 줘야 돼요 인삿말 아 인삿말부터 넣어줄까 인삿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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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엔터 치고 여기다 자기소개를 쓰지 말고 하나를 플러스 눌러 그럼 나눠져요 그렇죠 나눠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텍스트를 쓰면 또 하나 여기다 자기소개 또 플러스 눌러서 이번엔 사진 하나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에 사진이 어디 있으면 지금 뭐 사진이 안 보여서 사진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여러분 us 메모리 꽂아 놓으신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진 하나 올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상품 여러분이 제작한 작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여기다 하나 올려놓는 거죠 그 밑에다가 또 이제 글을 쓸 수 있고 또 사진 하나 더 넣고 싶으시면 또 사진 하나 올리시는데 사진이 두 개 세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두 개 세 개 사진을 한꺼번에 올려볼까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두 개를 클릭하고 클릭하면 하나만 선택되는데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또 선택되거든요 주의사항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안 돼요 복사가 돼요 복사가 돼요 컨트롤 하고 클릭을 누르면 다중 선택이 돼요 열기를 누르면 사진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하나 둘 근데 이 사진을 옆으로 끌고 가면 옆으로 붙어요 얘를 내리면 따로따로 사진이 되고 여기다가 사진 설명을 쓸 수 있죠 이 사진은 이 작품은 무슨 내용입니다 라고 직접 쓰시면 돼요 옛날에는 글 사진 뒤에다 엔터 치고 뭐 뭐 뭐 쓰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사진을 가져오면 설명하라고 이렇게 공간이 나타나요 이번에 만든 소파 개인용 소파 쿠션이에요 뭐 이렇게 하고 이건 뭐로 만들었어요 라고 설명을 쓰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러스 눌러서 동영상이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지역 장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미난 스티커를 집어넣기도 하죠 이게 모바일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옛날 pc에서 주로 작업할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스마트 스마트 글쓰기 도구인데 이게 버전이 3이라고 되어 있어요 3 옛날에 두 번째 버전 갖고는 그냥 딱 키보드로 글쓰는 위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버전이 새로 바뀌면서부터 되게 재미나서 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써요 강의 내용마다 중간중간에 이런 이모티콘 같은 걸 집어넣으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격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자기 고정관념이겠지만 그래서 간혹 저는 가급적이면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써보니까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우리 애들이 보더니 오 아빠도 재밌게 쓰네 이게 재미있어 보이니 어 그럼 저런 걸 해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아빠는 강의하는 사람이 딱딱해요 그런데 이런 게 들어가면 남들이 볼 때 부드럽게 보여요 재미나게 보여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지역정보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 우리 공방이 어디다 그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 쓰면 돼 검색이 안 돼 검색이 안 돼 죽겠네 하하하하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졌네 클릭이 안 되네 클릭이 클릭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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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더하게 눌러서 클릭이 안 돼 클릭이 안 돼 여러분 돼요 네 구분선도 있어요 구분선 구분선 구분선은 뭐냐면 위에 한 주제 쓰고 그 다음 작품을 소개할 때 상품을 소개할 때 이렇게 줄을 쳐놓으면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사진을 올리겠죠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위에꺼랑 요 아래꺼랑 구분된다는 의미로 구분서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재미난 구분서를 많이 있더라구요. 클릭이 안되니 국내고 뭐고 안에 아무것도 선택이 안되니까 오로지 닦기만 내 닦기만 인산말 쓰고 중간중간에 뭐 이런 재미난 표정 같은거 스티커를 넣어도 되구요. 스티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스티커 종류가 되게 재미있네 그렇죠 이런거 이런 그림 같은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그를 쓰는거죠 태그 해시태그 해시태그라 그래요 해시태그 검색 키워드인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정민혼자 콤마 스페이스바 띄면 안돼요 스페이스바 띄면 안됩니다 이어 쓰는거에요 콤마 또 쉼표 콤마나 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단어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10개까지 쓰는거에요 키워드를. 이렇게 10개까지 키워드를 검색 키워드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다가 중간중간에 글을 쓸 때 이제 구분선을 쓰실 수도 있고 구분선이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 스티커가 있구요. 여기 스티커가 있고 여기다가 우리 더하기 눌러 가지고 스티커를 집어넣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 위에도 장소 이런거 있으니까 여전히 안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인용구 같은거 인용구 여기다가 인용구 같은거 쓰시면 돼요 어디갔더니 맛있었다 뭐 이렇게 그냥 그러면 인용하는거에요 그냥 인용구는 사실 아닌데 그냥 이렇게 보여주더라구요 예전에 글쓰는 글쓰기 배운거 하고 많이 좀 달라요 요즘 트렌드가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나가시면 글쓰기 하는 방법에 대한 책자들이 좀 있어요 이위수 선생님도 글쓰기 책을 내놓으신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글쓰기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론 언론 신문 잡지 이런데에 거기다 이제 기고하는거 글쓰는 그런거를 강의하는 데가 한군데가 있어요 한겨레신문사에서 한겨레신문사 교육원인가에서 그런 언론 글쓰기 과정을 가리켜요 저는 여성신문에서 글쓰기 과정을 이수를 했거든요 편집장님한테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글쓰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건 언론 글쓰기가 아니잖아요 신문에 기고하는 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문어체 구어체가 있죠 말 형태로 쓸거냐 글 형태로 쓸거냐 그런데 요즘은 글 형태보다는 말 형태로 쓰는 것도 좋아해요 기획문을 쓰실 때 기획문을 쓰실 때 우리 교과서에 보면 막 치유하게 글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말고 요즘은 다 이렇게 이미지 올리잖아요 이미지 이미지 올려가면서 글을 쓰니까 딱딱딱 시각적으로 보이기 좋잖아요 그렇게 쓰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발행을 해야죠 발행을 해야죠 그럼 이 글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갈 거냐 이거지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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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카테고리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카테고리가 본인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카테고리를 이제 쓰시면 돼요 CCL 설정하는 거 CCL 설정하는 거 혹시 이거 표시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자동으로 CCL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자 보여드리면요 제가 중간에 발행을 못하고요 그냥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다 발행을 못하고 저장을 한번 누르고 그냥 나갈 거예요 나가면 또 못나가? 얘 왜 이래 제가 지금 영상 편집 영상 제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자꾸만 그거 속삭이는 거 같은데 저장을 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나가고 있죠 지금요 자 보세요 제 블로그로 가서 다시 좀 볼게요 이 글인가 이 글인가 아까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레이아업 위젯 설정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CCL을 해제하면 CCL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CCL을 체크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CCL이 거기 명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명시가 되냐면요 이렇게 밑에 CCL이라고 뜨죠 이게 CCL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은 저작권자가 있고 상업적으로 사람 그림이 하나 써있잖아요 이렇게 인형 같은게 그럼 저작권자가 있다라는 얘기고 첫 번째고 두 번째 달러 표시에다 꺼놨잖아요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는이라고 써있잖아요 변경하면 안되고 똑같이 써야되고 이런거죠 그게 CCL이에요 그런데 이제 글쓰기에 딱 들어갔더니 아까 쓴 글이 있었잖아요 이거 쓴 글 저장된게 두개 있잖아요 저는 두개라고 써요 눌러가지고 아까 쓰던 글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다시 찾아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저장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얘를 할건지 말건지 이런거 그리고 얘를 공지상으로 등록할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공동무배 이런 건이 있잖아 그럼 공지상으로 등록을 해버리면 매 블록으로 글을 올릴 때 카테고리마다 카테고리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목록 제일 위에 공지상으로 올라가요 우리 카페 같은 경우도 또 밴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글을 쓰다보면 공지상으로 등록을 해버리면 항상 목록 좀 위에 뜨거든요 공지상으로 등록을 할 것 같으면 하는데 굳이 여기는 안해도 될 것 같고 자 발행하면 올라가요 발행하면 올라가는데 이 글은 오늘 보여줄 글이 아니야 블로그는요 내가 지금 발행 버튼을 누르면 지금 검색이 안되고 30분 후에 검색이 돼요 내가 글을 쓰면 30분의 유예시간을 줍니다 그동안 뭐하냐 네이버가 분석을 해요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단순히 글인지 아니면 누굴 죽여달라고 하는 글인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죽다고 하는 얘기인지 폭발물 제조에 관련된 이야기인지 이거는 법률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분석을 해요 그리고 아리까리한 거는요 사람한테 띵동하고 매니저들이 있어요 필터하는 사람들을 컴퓨터로 딱 연결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읽어보고 야 이거는 안되겠다 신고해야 되겠다 아 이거는 그냥 컴퓨터가 분석을 못했거나 별다른 내용이 아니네 그럼 오케이 승인을 해줘야 넘어가는 거예요 유예시간이 30분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은 지금 볼 게 아니라 금요일날 점심때 봐야 돼 이거는 그럼 예약을 해야지 지금 하지 말고 예약을 해야지 지금 발행하버리면 지금 올라가거나 30분이면 30분 지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검색할 때 대상이 되니까 보이는데 이건 금요일날 오후에 아 오늘 금요일이죠 만약에 월요일날 봐야 돼 이건 월요일날 그러면 예약 발행 눌러가지고 날짜를 정해줘야죠 다음 주 월요일 시간은 아침 6시 이렇게 예약 발행을 해야죠 그럼 이제 예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날 아침 6시에 이 글이 발행이 됩니다 포스팅이 되게끔 예약을 하는 거고 예약 바꿀 거야 그럼 예약 취소하면 되고 그래가지고 발행하기를 누르면 이제 글이 올라가는 거죠 다시 글쓰기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저장한 글이 올라갔으니까 글하나 빠졌는데 이건 뭐야 2월달에 쓴 글이네 에이 뭐야 에이 이건 필요 없는 거네 그럼 삭제하면 되고 자동 저장 기능을 온하면 뭐가 좋으냐 온하면 뭐가 좋으냐 뭐가 좋을까요 내가 막 글을 쓰다가 막 글을 쓰다가 컴퓨터 갑자기 정전 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기억을 해요 웹상에 기억을 시켜 놓는 거지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죠 대부분 자동 저장 기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쓰시면 되고 아 얘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한참 걸리네요 나가기 눌렀더니 한참 있다 나가네 제 초기 화면에 오시면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여기 멀티미디어 쪽으로 픽서베이 닷컴이라고 있대요 픽서베이 닷컴이요 픽서베이 닷컴이요 단 주의사항 여기 보면은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사진들 이런 사진들은 여러분이 다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스폰서 이미지 라고 해서 스폰서 이미지 라고 해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워터마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간혹 보면 바뀌었나 보다 여기 픽서베이 닷컴에 들어오면 제일 위에 이미지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워터마크가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요 이거 셔터 스톡인가 라고 이렇게 얘들은 얘들은 쓰면 안 돼요 얘는 돈을 내고 요거 요거 이렇게 이렇게 워터마크가 들어간 거는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쓰지 마시고 우리 사진에도 그런 워터마크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절약권을 명시해 주는 게 좋죠 그럼 이런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들은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요 보세요 무료 다운로드 누르면 해상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무조건 큰 게 제일 좋습니다 큰 게 제일 좋아요 줄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냥 다운로드 받으려면 못 받는 게 있어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하면 다 돼요 자 회원가입을 안 하고 제가 다운로드 받으려 그러면요 안 돼요 이거는 가장 해상도 높은 거는 못 받아요 그러면 요거 해상도가 제일 낮은 거는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쉭 들어와요 그냥 다운로드가 바로 돼요 이거는 뭐냐면 돈 좀 주셔 하는 얘기입니다 이 픽사베이 운영 자금을 좀 주세요 라는 거예요 기부금 달라고 하는 거고 해상도가 중간치 있잖아요 중간치들을 다운로드 받으려 그러면 그냥 다운로드가 되기도 하지만 물어봐요 화면에서 자동차 그림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걸 체크하세요 뭐 이런 표지판이 어디 있나요 체크하세요 귀찮아요 그냥 로그인 하세요 회원가입해서 그러면 무제한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사진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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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어로 얘는 아니에요 쓰시면 안 돼요 돈 내고 써야 되니까 그럼 제가 공방을 검색했더니 뭐 이런 그림 저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들은 뭐다 내가 마음대로 꺼내 써도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 이거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이게 지금 보시는 이거 내용이고요 요 사진작가 사진작가별로 글을 사진을 공개한 것도 있어요 사진작가별로 그 다음에 카메라는 뭐냐면 이 카메라 그림을 보라는 게 아니라 요거 eos600d 라는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놓은 사진이 21,863장 이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그럼 나도 어 나도 이 모델인데 내가 집에 갖고 있는 카메라도 캐논 이 모델인데 남들은 어떻게 찍었나 하고 보고 싶으면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은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다 해시태그를 다뤄놓은 거죠 녹색 그러면 이 사진이 검색되게끔 해 놓은 거겠죠 여기 있는 사진은 마음대로 쓰셔도 되니깐 마음대로 쓰셔도 되니깐 마음대로 쓰셔도 되니깐 요걸 활용하셔도 돼요 음 그래서 사실은 요거 요거 주먹진 거 있죠 유리창 깨고 나온 거 이것도 픽서베이 닷컴에서 빼온 겁니다 예 언제든지 활용하셔도 되니깐 불편함 없이 쓰셔도 돼요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리는데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우리가 또 이미지 꾸미는 연습을 할 건데 그때 가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수업이 16시간 20시간짜리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20시간짜리를 네 근데 6시간 만에 하려니깐 양이 좀 많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좀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블로그에 관한 걸 좀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블로그에 대한 기본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제 카테고리 만들고 하는 기본적인 거는 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중요시 여겼던 게 이제 검색엔진 최적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명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헷갈려요 글을 자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을 자주 써야 되고 내 글이 다른 사람한테 많이 표출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 이런 글자들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들인데 이거죠 목적을 세워야 돼 내가 만든 옷을 홍보하려고 그러면 어떤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목적은 당연하죠 옷을 많이 판매하게끔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표는 뭘까요 이번 달에는 블로그를 뭐 30개를 글을 쓴다 뭐 10개를 쓴다 페이스북에는 뭐 10개 글을 올린다 홍보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뭐 이게 이제 20대가 보는 건지 30대가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청소년이 보는 건지 실버 세대가 보는 건지 여기 있어요 블로그를 누가 봐주길 바라느냐 목표 고객을 설정을 정확히 해 줘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먼저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확인한다 내가 원하는 주제를 적어본다 블로그 주제를 만드는 아이디어 이끌어내기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블로그 제목을 쓸 때는 닉네임 그 다음에 블로그 주제 뭐 브랜드명 그 다음에 지역 가게 블로그 주제 블로그 주제는 지금 앞에도 나왔고 뒤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서당에서 뭐 서당 요거를 대괄으로 묶어야 요렇게 대괄으로 묶어 그 다음에 뭐 엑셀 에 신이 되기 엑셀의 신이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괄호 열고 엑셀 기초 엑셀 함수 기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 닉네임 떴죠 뭐 그 다음에 제 블로그 이름 떠 있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썼죠 제목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이 옷 어때요 이 옷이 무슨 옷인데 그렇죠 무슨 땡땡땡 무슨 옷 어디까지 입어봤니 테레비전에 보면 그리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먹방 어디까지 먹어봤니 뭐 이런 거 홍대 맛집 어디까지 다녀봤니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많이 들어가요 지역 지역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맛집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충무로 맛집 뭐 이런 거 휴게소 맛집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영자씨가 휴게소 먹방 뭐 굉장히 했다면서요 도로공사 사장이 감사하다고 연락 됐대요 이영자씨 때문에 엄청나게 매출이 올랐대요 그 사람은 먹는 게 본능인가 봐 인터넷 보니까 그건 누구더라 백 누구하고 이영자씨가 같이 방송을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거지 백종원씨하고 시너지가 굉장히 올라갈 거다 이 사람은 먹는데 본능적으로 먹는 거고 그것도 먹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피디들이 못 따라간대요 뭐 조율을 해놓고 이렇게 연출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착착착착 움직이니까 이영자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백종원씨는 또 그게 또 전문가 아닙니까 둘이서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거 다큐로 가느냐 예능으로 가느냐 최근에 뭐 백종원씨가 예능이 아닌 다큐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국이 어디 뭐 쭉 음식을 이제 맛집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맛있는 호화스러운 데가 아니라 골목 시장 이런 거 그러니까 이름을 질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블로그 이름을 줄 때 내용을 제목을 질 때 네 꼼장어 드셔보셨어요? 이름은 안 돼 그러니까 한복 한복 한복이 어쩌라고 한복 달랑 하나 써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 우리 한복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천릭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천릭 그러니까 무관들이 입는 군복 같은 게 천릭이라며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평상시에 입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저 선생님은 그 천릭을 해가지고 현대의상식으로 이렇게 한복을 해가지고 만든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목을 쓸 때도 천릭 군인만 입나요? 군인만 입는 한복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어? 천릭이 뭐지? 군복?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제목을 좀 바꿔서 주는 거예요 제목은 이제 그렇게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또 따로 과목을 준비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유튜브 크레이터 과정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발생하는 거죠 유튜브 크레이터라 그래요 유튜버라고 하지 않고 유튜브 크레이터라고 하는데 현재 저도 유튜브에서 수익을 발생하고 있고요 그 수익은 뭐 전량 제가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식구가 가지고 가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좀 기분이 좋아요 제가 집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강서려 받은 거 생활비를 빠듯하게 써야 되는데 공돈 생기듯이 생기는 거니까 제가 조금만 노력하고 한두 시간만 시간을 할애하면 그게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구글에서 그러면 이제 돈 들어왔다 그러면 애 엄마 좋아하죠 그럼 이제 생활비 아닌 본인의 용돈을 따로 쓰겠고 그런데 그 유튜브 크레이터 과정을 양성하려고 그 강좌를 개설을 준비하는데 힘든 게 뭐냐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 거냐 하는 거예요 블로그에도 어떤 콘텐츠를 올릴 거냐 하는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의상 같은 경우에는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마네킹에다 씌워놓고 마네킹에 씌워놓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밖에 야외에 나가서 모델을 입히고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를 입혀서 아니면 피팅 모델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준비해서 사진을 찍는데 문제는 모델 섭외가 힘들죠 비용도 많이 나가고요 한번 촬영하려면 한 두세 시간 이상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거든 내가 셀카로 찍기에는 불편하고 어렵고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리모컨으로 착각착각 찍을 수도 있지만 그런 동작이 매끄럽지 않아요 혼자 또 패션쇼 하듯이 하기가 뻘쭘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찍어줘야 되고 누군가 옆에서 코디를 해야 되면 모델 내가 찍는다? 그러면 코디 내가 코디를 한다? 그러면 모델하고 나하고 둘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연출해서 찍을 거냐 하는 거죠 인터넷상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찍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찍어요 사진도 착각착각 잘 찍지만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동영상으로 만드니까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죠 영상으로 어떤 그 의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롭게 찍습니다 이렇게 통통 튀는 거로 콘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제목은 좋았는데 와서 내용을 보니까 에이 굴요 애들 말대로 굴요 그러면 안 본단 말이에요 뭔가 예쁘게 나와야 돼요 예쁘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무슨 비누라고 생각해 보세요 친환경 비누 그럼 친환경 비누가 손 씻을 때만 쓰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악세사리처럼 악세사리처럼 뭐 모양으로 만들어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방향자료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나오는 비누들 친환경 비누들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향도 부드러워요 자극적이지 않고요 그거를 책상 위에다 이렇게 하나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커피콤 같은 거를 볶아 가지고 방향제 주머니처럼 매달아 만들어서 배포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착착착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손 씻을 때만 쓰는 게 아니다 이거지 비누는 그럼 이제 악세사리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추리닝에도 걸 수도 있는 거고 전통 한복에도 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캐주얼 복장에도 어울릴 수 있게끔 뭐 그런 악세사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연출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이 귀걸이를 착용했을 때 악세사리 착용했을 때 또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착용했을 때 문 안에 다 어울릴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게끔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저거 굉장히 좋겠다 나도 하고 엄마도 하고 그럼 뭐 아는 언니 소개해줄까 뭐 사줄까 선물해줄까 가격도 저렴하네 착한 가격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그레이트 했는데 이제는 그레이트 그 말을 쓰기가 그렇잖아요 당사자가 좀 안 좋은 일이 연결돼 있으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컨텐츠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는 교과서적으로 제목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라고 써 있어요 일반적인 책자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워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예를 들면 천연 염색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천연 염색하는 과정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도 돼요 동영상으로 예를 들어서 염료를 사용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열매나 뿌리나 꽃잎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채취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 같으면 치자 치자 염색한다고 우리 많이 듣거든요 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보여줘야 돼 노란 물감을 칠한 건지 모르잖아 사람들은 이게 치자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뭐 노란 단무지에서 사용하고 뭐 이런 데에도 사용합니다 하고 그런 예를 보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시금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수제비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염색이 염료가 나온단 말이야 뭐 그런 거라든지 그거를 가지고 끓여가지고 얼만큼 한다든지 그거를 다 노하우로 공개하면 안 되고 과정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 과정의 컨텐츠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아름다운 빛깔에 천연염료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스카프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전통의상을 입었을 때도 어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쌀쌀할 때 바람 불 때 목에 한번 감아주면 따뜻하고 좋습니다 감기 예방도 좋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그 빨래줄에 쫙 걸쳐있는 펼쳐져 있는 그런 거 굉장히 멋있거든요 빨래 끝하는 광고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게 쫙 펼쳐져 있는 거를 쫙 휘날리는 장면을 쫙 찍어가지고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로그 아래 천연염료를 이렇게 추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바느질한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공개가 들어가고 나름 전문성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다 아는 거라면 뭐 뭐하러 올려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개성이 들어가야 돼 통통 튀는 나만의 개성이 들어가야 돼 제가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블로그 크리에이터 내용은 이런 콘텐츠를 하나 생각해 봤어요 유명한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 있잖아요 가면 뭐 굉장히 음식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데코레션도 잘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수제 초코렛?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걸 만들어보자 이거 그러면 그런 과정을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블로그로 올리는 거예요 저기 유튜브 블로그로 올려도 되고 유튜브에도 올리면 유튜브에 올린 거를 다시 블로그로 링크를 걸어서 하면 되겠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가장 큰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제목을 이제 따로 줘야 되겠죠 이게 쉽게 말하면 굉장한 작품을 나도 따라해 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상추? 그럼 상추 내가 심어보자 이거야 오이? 그럼 오이도 한번 심어보자 이거죠 그럼 오이를 어디다 심을 거냐 텃밭이 없으니까 베란다 심어볼까? 그럼 베란다 심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과연 성공할까? 햇빛이 잘 안 들잖아요 절반밖에 안 들잖아 베란다에 들어가면 평지가 아닌 이상 그렇죠? 저도 텃밭 공부를 해봤는데 베란다에다 키우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는 식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할 수 있겠네 음식점에 같은 오이소박이가 맛있게 나왔어 그럼 착각 찍어 이거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 이런 거죠 방송에서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백종원 뭐 따라잡기 뭐 이런 거 따라하기 백종원 씨가 음식 만드는 장면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내가 집에서 해 보는 거야 음 서투르지 근데 그런 모습을 담겨져 가지고 컨텐츠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별의별 게 다 나올 수 있어요 생선가게 갔더니 생선회를 뜨는 거야 어? 저거 나도 해봐야지 그러면 뭐 껍질을 뺏기는지 뭐 생쇼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손질을 하는지 이런 거 그러면서 본인이 공부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 생선회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칼도 중요하고 뭐 칼을 잘 갈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칼 가는 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올릴게요 라든지 칼을 부엌 칼로 쓸면은 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껍질 벗기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네 양성은 누군가가 어떤 유품을 이렇게 만드는 유축해 올렸는데 네 그걸 똑같이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한 거를 유축해 올려도 상관없어요 특허 낸 거 아니잖아요 특허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허 제품에 대한 거를 우리가 따라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에 대한 특허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 특허가 예를 들면 우리 파스 있잖아요. 파스. 붙이는 파스. 파스를 지하철에서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 효능은 식약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꾼이 뭐라고 하냐면 특허받은 제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한편으로 무슨 특허? 특허 뭐예요? 그랬더니 특허번호가 몇 번이라고 알려주더라고. 자랑스럽게. 그래서 적었어요.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특허 제품을 찾아봤더니 접착방법에 대한 특허가 나온 거예요. 접착제품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착방법을 이용해서 피부에 닿게끔 하는 거죠. 그게 새로운 어떤 거를 만들면 특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연차는 기회 그 장사꾼을 또 만났길래 샀어요. 붙이고 나서 그 다음날 뛰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특허는 받은 거야. 그런데 너무 불편해. 살가죽이 뺏겨줄 것 같이 불편하고 끈적끈적 다 남아. 그러니까는 약효 효능에 가는 건 식약처에서 허락을 받는 거고 어떤 제품에 대한 생성 원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특허를 받는 건데 그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최고의 제품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예를 들어서 김치 담그는 모습을 보였어. 나도 따로 해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종원 따라잡기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거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풍양속에 해야지만은 않으면 사람을 괴롭혀서 죽이기 이런 거 아니잖아. 폭발물 제조하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페이스북에 가보면 최민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밴드에 가보면 뭐 한식 자랑하기 밴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러니까는 작품만 올리는 거야. 레시피는 안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럼 보면 대략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유튜브 쪽이 뭐야 페이스북 보니까는 요즘 철에 달래장을 이용해서 뭐 비빔밥을 만들기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직접 뭐 아빠가 만들어줘야 더 맛있어요. 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시골 사시는 남자분인데 그분이 직접 뭐 달래를 묻히는 장면 뭐 그 다음에 뭐 꼬들빼기 김치 만드는 거 이런 거 올려놨더라고요. 레시피도 올려놨어요. 사진도 찍어서 그래서 그대로 다 제가 아래한 걸로 캡처해가지고 집에서 해보려고 준비는 해보고 있는데 첫째 힘들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주방을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나 좀 만들어볼게 하면 하지마. 그럼 못하는 거지. 주방 지저분하게 만들까 봐. 그런 거를 우리 주부님들의 음식은 잘 만들죠. 뭐 김치 담고기 따라잡기 이건 아니잖아. 보쌈 김치 담고기 이런 거 어렵잖아. 그런 거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전문가들이 했던 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방송의 일부를 잠깐 보여줘도 되고요. 방송의 일부를 전에 갔더니 너무 맛깔스럽게 잘 나와서 보쌈이. 보쌈 김치하고 수육이 잘 나와서 착각 찍어. 그럼 인터뷰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야 했더니 아 이거 만들 때는 중요한 게 수육을 부드럽게 잘 잘 삶아야 되니까 그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래야 할 거란 말이에요. 인터뷰를 할 수도 있어요. 잠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주인장알 뭐 뭐뭐를 넣어주면 수육이 부드럽게 삶아진대요. 팁 이런 식으로 해서 수육 잘삼기 팁 대공개 뭐 이렇게 하나도 되고 제목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재미나게 만드는 거예요. 컨텐츠들을.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보고 오 야 이거 볼만한데 나도 따라해볼까? 봤는데 너무 어려워. 와 화려해. 너무 멋있게 잘했어. 근데 이거는 나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야. 이름은 반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50억짜리 뭐 착용하고 사진 찍기 지구상에 몇 명이나 그 목걸이를 목에다 걸겠냐고. 다이아몬드 50억짜리 그런 거는 블로그에 올라가면 그런데 이제 굉장히 뭐랄까 컨텐츠들이 통통 트여야 되니까 유튜브 가보면 무서운 것도 있어요. 무서운 것도 있어. 주로 이제 여성분들은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날씬하고 아주 건강이 넘치는 복근이 화려한 이 여성들이 짧은 복장을 해가지고 막 운동하는 장면들을 유튜브에도 올려요. 자기 영상을. 그럼 그 영상에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지. 운동하려고 보는 게 아니거든. 몸매 보려고 보는 거지. 그런 거 많아요. 페이스북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은 페이스북을 왜 할까? 몸매 자랑하려고 하나? 그것도 컨텐츠잖아. 누구는 못해서 안달인데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전유성 씨가 전유성 씨가 아니라 소수남 씨? 소수남 씨죠. 가수요. 키 크신 분. 그분도 파워블로그예요. 그 사람이 여행 파워블로그인가 사진 파워블로인가 글로 갈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파워블로그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동정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 파워블로그는 어떻게 컨텐츠를 올렸을까 이런 것들 비록 옛날 이야기지만 이제는 파워블로그 제도가 사라졌지만 아직 그 사람들은 꾸준히 글을 올리거든요. 우리 그 쭉 넘기시면 몇 페이지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심삼일을 피하는 글쓰기 계획 세우기 업무 시간 중 하루에 한 개씩 써라 그런데 이거는 직장에서 이거 글쓰다가 짤리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장에 관한 블록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죠. 요일별로 주제를 잡는 거예요. 월요일날은 예를 들어서 상품 소개 화요일날은 예를 들어서 사람 소개 우리 회사에는 직원이 많은데 재미난 부장님도 계시고 통통튀는 대리님도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에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키욕을 홍보하는 거니까. 내 개인 블로그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주제를 잡고 할 수 있죠. 수요일날 같으면 내가 만드는 어떤 제품에 대한 블로그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소들이 나름. 제가 양천구에 사는데 거기 서서울호수공원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정수장이었는데 선의도공원처럼 선의도공원처럼 정수장이었는데 이제 거기를 개방을 하면서 호수가 있어요. 안에 정수하는 물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게 이제 공원이 되면서 비행기가 지나가는 곳이라 시끄럽거든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데시벨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분수가 쫙 올라가요. 그럼 이제 그 동네 사람이 아닌 타직 사람들은 거기 오면 비행기 지나갈 때마다 분수가 올라가니까 화려하죠. 동네 사람들은 꼴두배기 싫다 그러지. 시끄러운데 저걸 쳐다보고 있다고. 거기에는 꽃길도 조성돼 있고 운동장도 있고 축구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발을 담가서 이렇게 물속에서 발을 담갈 수 있는 코너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게이트볼 경기장도 있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구성이. 거기 또 야구장도 하나 있고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있는 예선 같은 거를 거기서 하기도 하고 목동 야구장은 중결승전을 거기서 하는 거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소개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한동안은 제가 그 공원이 계속 이제 개장되고 나서부터는 곳곳을 취재했었어요. 그래서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 또 그때 블로그 수업 시간에는 의뢰이 거길 가는 거야. 가서 뭐 호수공원의 분수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야간에 가서 촬영도 하고 아침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런 건 했었거든요. 지역탐방하는 거 지역 맛집이라든지 여러분 사시는 곳에 맛집들이 있잖아요. 비싼 집 말고 저렴한 곳 많잖아요. 그렇죠. 칼국수 집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큰 데를 취재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내가 팔려는 물건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주변 생활을 같이 같은 주부로서 주부로서 그런 걸 올리는 거예요. 지역 사람으로서 그런 것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디 여행 다녀오시면 그 여행의 이야기를 또 후기로 남기는 것도 좋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면 이번에 여행가 그런 블록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데 사진 어떻게 찍 이 고민하다 보면 여행 망쳐요. 주는 여행이야. 나중에 후기를 올리는 게 나중 문제지. 그게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여행하면서 후기 올라갈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만 처음에는 어려워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여러분한테 내용을 보내드리겠지만 다른 내용도 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제목은 뭐 15자에서 20자 정도가 좋다. 제목에 핵심 키워드를 좀 넣자. 제목에 들어간 키워드는 구체 명사가 좋다. 검색 데이터를 조회해서 제목을 짓는다. 데이터 랩이라는 데가 있어요. 데이터 랩 네이버에 가시면 이따 한번 실습해 볼 텐데요. 여기 들어가서 검색 데이터를 조회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날 앞뒀잖아요. 어버이날 앞두고 스승애날 앞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젠 블로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상품 있잖아요. 어린이날 선물에 좋은 어떤 거. 어버이날 선물에 좋은 천연 염료 천연 염색한 스카프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승애날 근데 스승애날에는 졸업생이 가는 건 상관이 없지. 재학생은 함부로 선물 못해요. 재학생은 선물을 못합니다. 반대표가 반대표가 카네이션을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달아주는 건 호용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반장이 근데 선생님 선물이 엄마 갖다 드려요. 아 근데 큰일 나요. 그 선생님 잘려요. 이제는 그러니까 스승애날 제대로 없애자. 그래도 뭐 국민청원 들어가고 지금 그런 입장인데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선물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럼 스승애날 때 선물하기 좋은 무슨 아이템 대박 아이템 뭐 이렇게 대박은 아닌데 대박 아이템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솔깃하고 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계절에는 이제 5월은 가정의 달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석가탄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가탄신을 그 다음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4년마다 노론 지방선거 이게 검색 데이터로 조회하기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참 어떻게 할 거냐 간단히 단도직적으로 쓴다 큰 혜택을 명시한다. 50% 박앤세일 50% 사실 거짓말이죠. 50%라면 뭐야 그동안 바가지 씌웠다는 얘기 아니야. 책자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욕구를 채워주는 제목 베스트달 일주일이면 3kg 뺀다 뭐 이런 거 30kg 감량 이건 거짓말이야 사기야 근데 3kg을 뺄 수 있거든 굶기든 두들겨 패든 아니면 뭐 노동을 시키든 3kg 뺄 수 있거든 일주일이면 근데 다이어트 식품이 있다 이거야 운동법이 있다 이거야 굶지 말고 살 빼세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일주일이면 3kg 뺍니다 뭐 이런 거 그럼 솔깃하거든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쓰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살 빼기 쉽나요 살 빼기 쉽나요 질문을 올리는 거야 그러면 살 빼기 쉽지 않지 근데 이 사람은 왜 살 빼기 쉽나 물어봤을까 궁금하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궁금증을 유도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제목을 넣어요 나눠요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듯이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서 주제는 살 빼기 쉽나요 앞에도 들어가고 중간에도 들어가고 끝에도 한번 들어가고 제목이 주제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항목들이 몇 번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소설처럼 쓰지 마시고 수필처럼 쓰시면 좋아요 시처럼 너무 길게 쓰면 싫어해요 대서사시 해가지고 그냥 막 엄청나게 길게 이러면 사람들이 지루해 하거든요 문장은 간결하게 쓴다 뭐뭐 했다 뭐뭐 했어요 간단간단하게 써야지 뭐뭐 했는데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래쿵 저래쿵 해석 그럼 길어지면 싫어하죠 그리고 적절한 사진이 들어가야 돼요 글만 들어가 있으면 싫어하죠 오이소박이 이렇게 맛깔스럽게 담을 수 있나요 라고 제목을 써 오이소박이 어떻게 담았길래 오이소박이가 똑같지 뭐 오이 절여가지고 거기다가 속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이 맛깔스러운 사진들이 올라가요 잘 찍어야 돼 잘 찍어야 돼 위에서 찍기도 하지만 측면에서 젓가락으로 들은 거 입으로 아삭 깨물었을 때 아삭 소리 들리나요 뭐 이렇게 사진 밑에다가 음 그럼 침샘이 이제 자극된단 말이야 그런 거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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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속어 이런 거는 안 돼요 사회적 역량이 있지 내가 거기다 대고 이놈저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필자는 하면 좀 낯설어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과도한 높이 말은 피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뭐 했으면 허옵니다 뭐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뭐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뭐뭐 했어요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새해 뭐 소망을 빌어봅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좋지 나머지는 뭐 이것도 어려워요 우리 끝으로 가보면 그런 말이 있죠 여기 좀 설명이 쭉 나와있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면은 우리가 실습을 해서 글을 쭉 오늘 올리는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사진 넣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넣고 이런 거 여기 이런 말이 돼있어요 숫자가 있는 제목을 만드세요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공기가 잘 되는 10가지 글쓰기 방법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체중 빼는 7가지 방법 문매가 되살아나는 6가지 방법 그렇게 뭐 어 그 6가지가 뭘까 숫자에 사람 숫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문단은 짧게 실용적으로 쓰고 이미지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인쇄물을 안 드렸죠 요거는 인쇄물을 안 드렸는데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제가 올려놨는데 요거는 제가 뭐 따로 인쇄를 해서 드리고 오늘 수업 안에 들어갈 거니까 안에 들어갈 거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거예요 뭐 뭐뭐의 누구의 누구껏 뭐 이런 거 일본식 표현이라고 써 있는데 굳이 이거는 이제 뭐 글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간 것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많이 쓰죠 세 명의 사람 사람 세 명 이렇게 쓰는 그는 사랑했던 것이다 뭐뭐하는 것 이런 거 그는 사랑했다 단순하게 살아야겠죠 근데 요거 쓰는 방법 중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부산대학교 문법 검색하는 거 말씀 안 드렸죠 그것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홈페이지에 가면 여기 사이트 모음에 맞춤법 문법 검사라고 있어요 이게 부산대학교 인공지능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다가 글을 써보면 여기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글 쓴 거를 글 쓴 거를 글 쓴 거를 복사에다가 붙여가지고 검사를 해보면요 맞춤법도 맞춰주지만 문맥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쓰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실습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한다 뭐 이런 거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지금 준비한다 이렇게 짧게 글은 쓰는 게 아니라 빼는 거다라고 써있네 어려워요 이 말은 이런 거죠 내 생에 최고의 책을 하나만 꼽으라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고르겠다 이렇게 길게 쓰지 말고 내 인생 최고의 책은 뭐다 간결하게 써라는 얘기죠 헛다운 표 그는 왕자병에 걸렸다 이런 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박사장이 내게 와서 당신을 죽여달라고 말했다 소련의 읽어보기 여러분이 글 쓴 거를 소련에서 읽어보면 어디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죠 뭐뭐에 관한 건강에 대한 문제는 인류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건강 문제는 인류 문제와 직결된다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는 이렇게 이런 것들 끊어쓰기 길게 쓰지 말고 길게 쓰지 말고 사라지고 뭐하고 뭐하고 뭐했다 사라졌다 부유했다 이렇다 간단하게 딱딱딱 끊어서 써라 이런 얘기죠 노을이 진다 빨갛게 타오른 노을이 진다 근데 노을이 진다 근데 이거는 빨갛게 타오른 노을이 지고 있어요 이래야 더 예뻐 보이지 않아요 노을이 진다 어쩌라고 노을이 빨간색이니까 강조하고 있잖아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빼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말이 이런 말이 새파란 하늘이 새파란 가은 하늘이 그럼 가은 하늘은 대부분 파랗잖아요 빨갛게 물든 단풍잎이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쓰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얘기 요거는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는요 위키트리어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위키트리어에서 요거는 홈페이지 블로그 자료실인가요 요기 있어요 19번에 19번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글쓰는 바고 13가지 해서 왜 안 보인다니 안 올라오는데 여름도 안 올라오나요 제가 이거는 따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블로그 제목으로 클릭하게 만드는 10가지 방법 여기도 제목이 10가지 방법 뭐 이렇게 제목을 써놨는데 예전에 프로농구 승부조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예 제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프로농구는 승부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가 있을 텐데 하고 눌러보게끔 하는 거죠 1개월 만에 500만원을 버는 간단한 방법을 아시나요 이거는 사기성 같은데 이런 제목은 이런 제목은 저는 안 봐야 되시네 근데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는 재미있어는 하죠 매일 저녁에 얼굴에 바르고 자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젊어져요 뭐 이런 거 매장 방문하시면 뭐 50% 할인해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할인 혜택 이익 이런 거를 주게끔 연예인 누구가 뭐 뭐 저거 저거 뭐 잡혔습니다 금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둘러주세요 마감 임박 홈쇼핑몰에서 홈쇼핑에서 마감 임박이라는 말은 못 쓰게 바꾼 거로 알고 있는데 마감 임박이라는 말 마감 임박은 그럼 사람이 이제 호기심 막 답답한 거예요 어 나 저거 사야 되는데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명에게만 뭐를 드립니다 이런 거 한 명 그러면 안 사 추첨해서 한 명한테 승용차를 드립니다 이거 절대 안 사 근데 300명을 추첨해서 그럼 300명 안에 내가 들어갈 것 같아 50명에게 뭐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이런 거 이것도 다 마케팅 원칙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렇죠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무료로 선물을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다 제가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일교에 10kg 체중을 뺍니다 블로그 제목으로 클릭하게 만든 10가지 방법 다니쌤이라는 분이 작성한 글이에요 출처는 제가 이제 가져온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놔드릴 테니까 여기 지금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제가 글을 올려놓을게요 여기다가 쭉 올려놔드릴 테니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목 쓰는 난이 이제 위에 나오고요 제목 제목은 나중에 쓸 거예요 내용을 쓸 겁니다 내용 저는 아까 소프트웨어 코딩이 뭔가요 라는 거 2018년도부터 의무교육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코딩이 뭔가요 이렇게 제목을 쓰려고 그래요 대략 제목은 고쳐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제목을 쓰셔도 되고 이 제목은 다음에 또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제목은 정해놓고 글을 써보면 내용이 빗나가기도 해요 벗어나기도 하고 더 넓어지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해요 내용이 컨텐츠가 그럼 그때 가서 제목을 고치시면 돼요 선생님 지금 해주시는 거 따라서 연습해보고 싶어요 제 거를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예요 뭐 연습이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사진들이 들어가야 되고 글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자 사진들 올리는 방법 SNS 사진 스티커 동영상 장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을 한번 다 연습을 할 건데 먼저 글 쓰는 거 제목을 하나 더 써야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 2019년부터 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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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교육으로 accelerством 그거는 안 되는 거 조심하시죠 수고등학교 2 2 3 2 3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보다는 교육부 발표 내용이라고 딱 쓰면 팩스잖아요. 완전 팩트. 그렇죠.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 코딩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려면 교육부에서 발표된 내용이라든지 제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어렵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질러버려요. 그 다음에 제목을 이렇게 써도 되지만 더 쇼킹하게 집어넣으려면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대학 진학 가능하다. 지금 학원들이 그렇게 광고해요. 가능합니다. 대학 진학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몇 명이나 입학할까요? 대학에 특례 입학으로. 제 생각에는 한 3, 4명 입학할려나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보올림피아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보올림피아드. 정보올림피아도 광고 뜬 거 보셨어요? 교수가 출제한 게 아니라 조교가 출제했대요. 몇 년간. 난리 났어요. 지금. 시험자들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이상한 거야.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올림피아도 전국대회에 출전한 애들은요.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교수들이 못 따라가요.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라서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문제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했더니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냥 보기만 했고 조교들이 출제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과정을 가랭이를 했으니까 올림피아드 대회 전국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휩쓸고 그 공로로 제가 교육부 장가상을 대한민국 최초로 학원 강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 공로로 전국의 컴퓨터 교육을 확산시켰다는 이유로 올림피아드 대회 올림피아드 대회는 국가에서 하는 행사고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해 줄 때는 제목을 좀 쇼킹하게 넣어주면 더 좋아요. 그렇죠. 소프트업 코딩으로 대학 가기 의무 교육 이거 재미없다. 재미없어. 바꿔야지.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 하나의 미끼로 과연 몇 명이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소프트업 코딩이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부연 설명을 해야 되겠죠. 천연염색 그러면 천연염색하는 방법 과정 머릿속에 저보다 더 잘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과정 과정에 사진이 들어가야 되겠죠. 염료를 추출하는 방법 추출한 사진 그걸 어떻게 염료를 섞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염색을 해서 한 번이 아니라 뭐 여러 번 염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말리고 또 염색하고 또 말리고 뭐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죠. 동영상도 있으면 더 좋고 일단은 동영상이 없으니까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가져오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내 게 아닌 거라도 가져올 수 있어요. 유튜브는 상관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줄을 하나 넣어야죠. 구분선 구분선이 하나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제목 넣고 내용 쓰고 구분선이 하나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빼버리시면 되고 여기다가 인용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인용구 인용구라고 해서 글쓰다가요. 글쓰다가 여기에 글을 썼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럼 글쓰고 나서 밑에다가 또 엔터치고 글쓰는 게 아니라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인용구가 들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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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라는 말 요즘 유행하고 뭐죠? 가즈와 가즈야 이렇게 인용구를 하나 더 주는 거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재미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글자를 클릭하고 글자를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 뭐 스티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구간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밑에 구간을 클릭하면 여기가 아니라 이 밑에 구간이 따로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 들어가는 거죠. 사진. 그럼 사진을 눌러가지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넣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뭐 연습이니까 연습이니까 뭐 이런 사진 저런 사진 넣어볼 거예요. 이때 사진은 우리 그때 그 사진 꾸미는 연습을 했을 때 사진 꾸미는 연습 했었잖아요. 그렇죠. 700으로 지정해 놓은 사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700으로 지정해 놓은 사진들이 그런 사진들이 올라가야 더 좋겠지.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사진인데 원래 사진이잖아요. 용량이 큰 사진을 만약에 올린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진이 이렇게 위아래 두 개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옆에다 붙이면 옆으로도 펼쳐지고요. 땡기면 아래로 따로따로 사진이 나와요. 여기다가 사진 설명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사진을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클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진이다. 그럼 사진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에다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 설명이 있단 말이야. 예전에 사진 밑에다가 글을 썼는데 지금은 사진 설명란이 있으니까 이것도 클릭하고 사진 설명을 쓰면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 처녀염료하는 무슨 과정 뭐 이런 거 어떤 과정 설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진에 대한 설명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공덕시장에 순댓국 6,000원짜리 10,000원에 가보니까 7,000원 인상됐던데 뭐 그런 거 한상차림 이런 거 쓰면 되지 뭐 사이즈요? 사이즈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사이즈가 줄어서 가요. 줄어서 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진을 미리 줄여놓고 준비하자. 줄여놓고 준비하자. 왜냐하면 그냥 사진 올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글을 여기다가 디지털 서명을 올릴 때는 서명을 올려놓고 700 사이즈로 줄여놓고 나서 서명을 올려놓고 나서 준비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블로그 내용을 세밀하게 수업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 강좌 중에 블로그 수업하는 어떤 강좌가 있을 테니까 그걸 좀 참조해 보세요. 거기에 서명 넣는 방법 여러 가지 사진 꾸미는 방법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걸 복습을 하시면 여기 있는 거로 여기 있는 거로 복습을 하시면 블로그 수업으로 좀 도움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면 되죠. 뭐 이렇게 그렇게 쓰면 돼요. 만약에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에 관한 이야기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코딩 관련된 경진대회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럼 경진대회 사진을 딱 하나 캡처해가지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모습 이런 식으로 올려놔도 되죠. 경진대회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거 천연염색에 관련된 박람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박람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박람회 행사 사진 같은 걸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고 이 사진을 크게 위아래로 보여주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끌어다가 옆에서 딱 놓으시면 옆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개가 두 개가 좌우로 나란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가 또 빈 공백이 하나 생기면 걔는 뭐 지우면 되고 그럼 이제 사진 들어갔죠. 사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 건 밑에다가 또 따로 써야지 염색하는 방법이 이래요 라든지 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코딩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의 종류라든지 그런 건 제가 또 밑에다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보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증 해서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격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자격증에 대한 종류를 쓰고 여러분이 이제 무슨 뭐 어떤 어떤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누도 종류가 여러 개 있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향알레러지가 있어요. 오늘 1년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오는 입장인데 그 향알레러지 때문에 향이 강한 거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럼 이제 간혹 보면 옆방에서 우리 센터 말고 다른 센터에 옆방에서 그 향에 관련된 어떤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제품을 만드는 근데 자기네들은 창문 다 열어놓고 방문 다 열어놓고 강의를 해. 그럼 그 향이 다 우리 강의실로 오는 거야. 그럼 쫓아가서 문 좀 닫게요. 라고 하죠. 자기네들은 마스크 쓰고 문 열어놓고 강의를 만들어. 옆에는 또 커피 바리스타 수업이 있거든요. 그 커피향도 강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업하다 말고 이렇게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준비해 갖고 다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고충한 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으면 비누공예 같은 거 한다든지 하면 이 비누는 향에 대해서 민감하지 민감하신 분도 사용할 수 있어요. 라든지 그런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거 따져야 되거든요.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만졌을 때 뭐 이런 것들도 무조건 천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게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게 코드 크리에이터라는 자격증 시험이에요. 예를 들면 코드 크리에이터 자격 이제 시행처가 있잖아. 시행처 시행처에 대한 소개도 해야죠. 여기 보니까 한국 창의 교육 개발원 라고 되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이 주소를 복사했거든요. 주소 여기다가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이렇게 얘가 떠요. 그러면 굳이 이 글자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뭐를 썼냐면 코드 크리에이터 자격이라고 해서 이 홈페이지 여기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 딱 컨트롤 V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링크가 연결이 돼요. 그럼 나중에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얘를 클릭해 볼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제 글을 쓰는 중간이니까 안 되지만 다 글을 써놓고 나서 다른 사람이나 본인이 제가 이걸 눌러보면 이 사이트로 들어가요. 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또 다른 내용이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 아까 그 주소줄 주소줄을 복사해서 붙이면 자동으로 뜬단 말이에요.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네이버 네이버라고 쓰고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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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점 컴 하고 칠 거 아닙니까? 그럼 네이버 연결이 딱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주소를 지우면 되지. 이렇게 그럼 내가 어느 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소 줄만 쓰면 주소 줄만 쓰면 여기 주소 있으니까 이 주소를 써가지고 붙여넣기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코스 코딩 텍스트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텍스트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냥 글 쓰듯이 쓰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는 사진을 여기서 클릭하니까 사진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 링크 주소는 링크 주소에 쓰시면 돼요. 예를 CDT 동영상 Porque 봐주세요. 동영상 이런식으로 제가 주솥줄 있잖아요 주솥줄 여기 주솥줄 있지 않습니까 주솥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알아서 떠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요 얘를 클릭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려면 html 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명령을 써야 돼요 되게 불편했었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거였지 아는 사람만 그런데 지금은 블로그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또 유튜브는 그렇고 그 다음에 트위터라든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주소 있잖아요 주소 이 주소를 주소를 복사해서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글쓸 때 딱 붙여넣기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떠요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요 예를 들면 제 강좌가 있잖아요 강좌가 요거 요거 얘를 이 강좌 이 강좌 이 강좌 이 강좌가 필요하면 복사하세요 이걸 복사해서 예 여기다가 그냥 컨트롤 v 붙여넣기 누르면 자동으로 이 강좌가 밑에 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만 요거만 이거를 해서 설명은 써야지 컵알 자격증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정보는 써놔야지 그렇지 편해진 거예요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다 제공을 해주니까 뭐 걱정 안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좀 더 기록을 해볼게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노 여기만 복사할까 여기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요 그림을 요 그림을 제가 가져가고 싶은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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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림을 요 그림을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갈 방법이 없으면 천상 캡처해야 돼요 캡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에 나왔을 때 프린트 스크린 키 PRTSCN 이라고 해서요 우리 키보드 F12번 오른쪽에 F12번 오른쪽에 PRTSCN 이라고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 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화면을 저장한 복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림판에 가서 여기 그림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판이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그림판 그림판에 가서 컨트롤 V 누르면 붙여넣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자르기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요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자르기를 딱 누르면 딱 요거만 저장돼요 요거만 이제 남는 거예요 그럼 저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였거든요 이 그림을 근데 이 그림은 솔직히 제가 그린 건 아니죠 남의 거잖아요 그럼 남의 컨텐츠를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법적으로 제재받아요 근데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거 뭐라 그러면 뭐 죄송합니다 내릴게요 그러면 되고 저장을 한번 할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여러분 편하신 대로 저장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이제 불러와야죠 그렇죠 이 그림을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얘를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해가지고 이 글 쓰는 날에다가 컨트롤 V 하면 붙을까요 컨트롤 V 하면 붙었네요 굳이 저장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걸 이렇게 올려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위치는 바꾸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거 왜냐하면 글자 쓰기 싫어서 제가 여기 있는 거를 그림을 빼온 거예요 글 쓰는 날에다가 그냥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림 아까 캡처한 거 있잖아요 그냥 컨트롤 V 눌러도 되는데 문제는 아까 캡처할 때는 정신없는 화면이 나왔었잖아요 이 화면 중에 나는 이것만 가져가고 싶어요 이것만 그러면 프린트 스크린키를 눌러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누르면 다 붙잖아요 이렇게 그럼 안 되지 이걸 갖고 우리 잘라야지 이걸 이용해서 잘라야 된단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잘라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림판에다 붙여가지고 여기 여기를 이 글자가 또 껴있었네 다시 프린트 스크린키 컨트롤 V 이렇게 잘라서 컨트롤 C 얘를 컨트롤 C 해도 돼요 복사한 거지 그리고 글쓰는 난에 와서 어떻게 하나 컨트롤 V 이렇게 붙어요 참 편해요 인터넷상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붙여도 되는데 인터넷상에 있는 거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제 얼굴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이미지 복사 그리고 글쓰는 난에 와서 컨트롤 V 누르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림판이 그림판이요 시작 프로그램 가시면 보조 프로그램 이란 그룹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이란 그룹 안에 들어있어요 윈도우7하고 약간 폴더가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지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지우면 지워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소줄만 복사해서 붙이면 자동으로 링크가 걸리면서 그렇게 정보가 쫙쫙 뜨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유튜브도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다 이렇게 들어가요 블로그도 그렇고 이제는 과거에 이렇게 안 들어갔었거든요 주소줄을 입력을 하면 주소줄만 달랑 이렇게 나타나 그럼 그걸 클릭을 해야만이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미리 보기가 떠요 미리 보기 형태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사진 가져오는 연습 한번 해봤고요 SNS 사진은 뭔가 보세요 SNS 내가 지금 내 네이버 크라우드에 사진 올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크라우드는 네이버가 네이버가 아이디가 3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한 아이디만 크라우드를 써요 블로그는 아이디 3개를 다 운영할 수가 있지만 클라우드는 하나만 써요 저는 이 아이디로 제가 지금 로그인한 아이디로는 클라우드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못 써요 다른 아이디 로그인해야 쓰는 거고요 여기 써있어요 이렇게 당신은 이 아이디말고 다른 아이디로 가입돼 있어서 안 됩니다 뭐 당장에 못 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난 페이스북을 하고 있거든 그럼 내 페이스북에 가서 로그인을 하면 뭐 이런 사진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런 사진을 추가 그럼 가져오는 거예요 사진 가져오는 것 중에 뭐 인스타그램 그런 거예요 인스타그램이 내가 사용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인스타그램 연결을 해서 로그인 하면 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뭘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SNS 사진 폴라도 마찬가지고요 폴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여러분이 어떤 거로 지금 클라우드에 가입돼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눌렀더니 자동으로 클라우드가 열렸다 그러면 오케이 그걸로 가입된 게 확인이 되는 건데 저처럼 조금 전에 안 된다고 나왔었잖아요 다른 아이디로 가입이 돼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천상 이 아이디로 쓰려면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보면 저는 페이스북 링크를 걸어서 예전에 로그인을 해놨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해서 올리고 싶으시면 올리시면 되죠 이렇게 SNS 사진 올리는 방법은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두 개를 나란히 올려도 되고요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근데 지금 너비가 안 맞네 왼쪽 거는 너비가 좀 좁고 오른쪽은 너비가 넓고 그러면 이제 천상 이거는 아래쪽으로 빼주는 게 낫지 너비를 유지하고 높이가 좀 바뀌겠지 알아서 알아서 비율이 그렇게 들어가요 편리하게 이것도 뭐 구현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하시면 되고 스티커는 이거죠 스티커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맛집에 가서 맛집 후기를 쓴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뭐 이런 거 가운데 가운데 딱 들어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그림 하나 올리면 그걸 해결 보는 거 아닙니까 스티커 사진 여기 있는 스티커 사진들은 자유롭게 써도 괜찮은가요 마음대로 쓰라고 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거 말고 더 예쁜 것들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서 써야죠 우리 카톡에도 보면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카톡에 카카오에 근데 이런 무료는 이모티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료로 쓰는 것도 있는데 안 예쁘더라고 역시 돈 내고 쓰는 게 제일 좋아 여기 스티커 같은 것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건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은 내가 갖고 있어 현재 내가 동영상 하나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동영상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래는 블로그 이런 블로그 강좌가 있어 제 건 아니에요 연습하는 거니까 얘를 열어 블로그 올라가 내가 갖고 있는 내 컨텐츠 동영상 올리는 거예요 직접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유일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동영상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360도 동영상도 있어요 360도 동영상 그거 말고 일단 자 15분짜리 15분짜리까지 올라가고요 1기가까지 15분 이상이 이상 되는 걸 올리려면 실명인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본인인증만 받았지 잘 안았잖아요 나머지는 그럼 실명인증을 받으면 되죠 뭐 휴대전화를 봤던 뭐로 봤던 간에 뭐 아이프로 봤던 간에 이렇게 해서 아이폰이 인증을 받아야 돼요 어 이종민이 맞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용량 큰 것도 올라간다 참고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2TB까지 올라갈 거예요 2000기가 엄청난 동영상도 올라가고요 30시간까지인가 40시간까지 올라가나 그래요 제가 올린 것 중에는 대부분 20시간짜리도 많이 올리거든요 네이버는 못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네이버에는 짤막하게만 올리고 짤막하게만 올리고 링크를 걸을 수 있어요 링크 링크 거는 건 어떻게 걸어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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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유튜브에 가서 우리 유튜브에 가면 여러가지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 주소가 있잖아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동영상 올릴 때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주소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완료 누르면 동영상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냥 주소를 붙였잖아요 주소를 붙이는 거 알아서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약간 다르죠 얘는 넓고 얘는 좀 좁죠 얘는 그 동영상에 관한 정보가 밑에 뜨기도 하고 얘는 동영상에 대한 정보를 안 뜨고 동영상 자체만 올라가고 동영상을 크게 보여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동영상을 클릭해서 링크를 걸어서 아까 복사한 걸 붙여가지고 여기에서 완료를 누르면 큰 유명하게 올라가고 아까 우리 뭐 이미지 같은 거 복사해가지고 붙이면 알아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동영상 이따가 이제 재생을 해보면 되겠지만 얘를 재생하면은 큰 창으로 뜨긴 뜰 거예요 이따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아니면 검색을 하죠 검색 네이버 거만 검색이 돼 유튜브는 검색이 안 되고 네이버 거만 여기에 만약에 김봉훈훈훈장 나옵니다 이정민훈훈장 검색하면 김봉훈훈장 네 이정민훈훈장은 네이버에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올린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만약에 이 동영상을 올리겠다 그러면 그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건 네이버 거만 올라가는 검색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올리거나 다른 동영상을 올리려면 거기 가서 주소를 검색해서 주소를 찾아가지고 붙여야 돼요 붙일 때 그냥 붙일 거냐 동영상으로 있는 링크를 걸어서 붙일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하면 되고 그 다음 장소 장소 장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맛집을 갔어요 그럼 맛집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방을 운영한단 말이야 내 공방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알리고 싶은 거야 내가 이번에 가게를 한 오픈했단 말이야 근데 가게를 홍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써야지 여기 이제 중부여성발전센터 라고 떠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이제 중부여성 써보는 거죠 중부여성발전센터 A 이렇게 다음 누르면 이제 이 주소가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글자용으로 볼래 아니면 이미 주소 자체를 보여줄래 이거죠 이거 그림을 보여주면 낫지 않아요 스마트폰에서 이 블로그 콘텐츠를 보면 중부여성발전센터라는 곳에 있다고 그러면 터치해 가지고 네비게이션을 돌리면 돼요 그럼 네비로 현재 위치해서 네비를 찾아주거든 스마트폰에서는 옛날에는 주소라는 개념이 지도라는 정보 개념이 없어 가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슨동 해가지고 주소를 썼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주소를 내가 찾아가려면 그 주소를 복사해서 다시 네비게이션에다가 또 붙여가지고 위치 찾아가지고 뭐 안내 시작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주소가 들어가면 이 주소가 들어가면 이 주소 자체를 가지고 그냥 네비게이션 돌리면 돼요 네이버에 있으니까 네이버 지도 앱이 돌아가니까는 그렇게 해서 위치를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제 글을 올리게 되면은 휠을 굴리면 확대 축소가 다 돼요 지금은 이제 그림처로만 딱 붙어버린 거죠 실제로는 다 나와요 장소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구분선 구분선을 넣어주면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기승전결해서 여기는 서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영화 영화 후기를 좀 올리고 싶은데 글감을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책 영화 제가 지금 뭘 눌러야 돼 지금 구분선 넣고 그다음에 여기 글감 글감 검색 왼쪽에 글감 검색이라고 있죠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설명드리는 중에 이번에 덕구 영화 인터넷에 많이 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기다 글을 쓰면 수월하지 덕구 이미지를 여기서 네이버에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이 영화를 다시 보세요 그날 바다라는 영화가 있었나봐요 그날 바다라는 영화가 있었나봐요 그런데 잘 찍으면 괜찮은데 사진을 그렇게 못 찍어 셀카를 보는 것도 곤욕이야 그럼 이제 아 이 사람이 영화 봤구나 이건 알겠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찾으려면 여기 글감에 가서 찾아보면 좋지 그러면 이 포스터는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포스터는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관없죠 여기다가 이제 그날 바다라는 영화에 대해서 글감을 세월호 얘기인가요 쭉 얘기를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글감은 굉장히 많아요 뭐 책 상포농자의 양치는 언덕 묘로 아야꼬 뭐 이런 옛날 책들인데 저 개인적으로 중학교 졸업할 때 아는 분이 책을 보내 왔어요 그래서 양치는 언덕이더라고 그 책 어차피 어디 있을 텐데 이거를 24시간에 그냥 봤어요 하루 24시간 내내 잠 안 자고 책을 받아보거나 소포로 받아보고 나서 24시간 동안 읽었어요 너무나도 보내준 사람이 고마워서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뭐 이런 양치는 언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럼 뭐 이걸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한다든 지금 뮤지컬은 안 끝났잖아요 영화 중에 영화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연구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구가 땡 칠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선택하면 되죠 검색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없는 게 그거잖아요 그 뉴스거리 뉴스거리라든지 뭐 상품에 관한 거 음악에 관한 거 TV 방송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건 있는데 뮤지컬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비싸서 그런가 진짜 뮤지컬이 없네 대학로에 가면 뮤지컬 아주 생동감 있게 저렴하게 볼 수 있는데 세종문회관 대감당에서 뮤지컬 보는 거 이런 거 참 비싸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뭐 영화 이야기 책 이야기 뮤지컬 이야기는 없어도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링크는 뭡니까 링크? 링크는 아까 이런 주소 있었잖아요 이런 주소 이런 주소 링크를 그냥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붙습니다 여기다 우리 컨트롤 V 한 것처럼 그렇게 붙는 거하고 같아요 근데 컨트롤 V를 누르면 이 주소가 남아버리니까 이거 지우면 되지 뭐 지우면 똑같은 거지 뭐 얘나 쟤나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을 올리고 싶어 파일 내가 갖고 있는 파일 예를 들면은 엑셀 파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리안글 파일 같은 거 아리안글 파일 같은 거 아리안글 파일이 하나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그 블로그에 보면 그런 것들 많아요 게임을 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라이브러리가 없대 게임을 설치하려면 무슨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게임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블로그에 가보면 그런 라이브러리를 구할 수 있거든요 파일을 찾으면 되지 그러면 저 꼭대기에 첨부 파일 몇 개 하고 떠요 그거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파일 일정도 올릴 수 있어요 일정 공방 소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번 주는 어쩌고 저쩌고 휴무합니다 이런 거 일정 올릴 수도 있고 소스 코드는 뭐지 표 표 작업이 들어갈 때가 있죠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가 근데 표가 포러스 누르면 막 늘어나나요 그렇죠 늘어나죠 빼기는 어떻게 해야지 쓰레기통 누르는 거 지우는 거는 아니 표는 만들었는데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칸은 늘어나고 줄은 늘어나는데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요 줄줄줄 여기를 클릭하니까 삭제 아 이렇게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 근데 이런건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거 올려놓은게 하나 있거든요 저희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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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표로 만든 거에요 1칸 2칸 3칸 근데 마지막 얘는 오른쪽 정렬한 거구요 나머지 왼쪽 정렬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 그러니까는 3칸짜리 3칸짜리 표에요 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표로 이런거를 그냥 줄줄이 이어 쓰려면 얘를 메모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거를 칸칸마다 칸칸마다 좀 보기 좋게 정리하려고 옆으로 이렇게 펼쳐놓은거지 않습니까 이런걸 쓸려면 어렵죠 이런걸 작업하려니까 천상 요 표에다가 이런식으로 글을 쓰는거죠 그리고 요 줄 줄을 선택해서 삭제 삭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면 표가 선이 보이니까 이 선이 보기 싫은거지 선이 보기 싫은거지 그럼 선을 어떻게 하면 되요 여기 표 테두리에 가서 표 테두리에 가서 표 테두리 아 테두리 없음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잘 만들었어요 네이버가 저는 이거를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복사해서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 가서 얘는 이제 오른쪽 정리를 해줘야 되겠고 얘만 오른쪽 이 오른쪽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기능이 있었으니까 테두리 없애주면 이렇게 좀 들어가겠지 뭐 그럼 아무래도 좀 나열하는게 깔끔할거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복사해서 붙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도 좋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아까 표는 우리가 그렇게 알려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사진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사진을 검색하는 거죠 뭐를 검색해 볼까 제게 만약에 검색돼서 나올까 이정면 혼장을 검색했더니 뭐 이상한게 나왔는데 잠깐만 다시 사진 검색 다시 들어가보면 사이즈 출처 픽사베이 픽사베이 있죠 그렇죠 아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인가 봐요 OGQ 픽사베이 있고 여기다 만약에 장독 그러면 어떻게 돼 장독 그럼 장독이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사이즈 사람 그림들이 나타나겠죠 그렇지 이렇게요 그럼 여기 있는 사진은 픽사베이 있는 거고 클릭하면 그 사진이 여기에 들어오겠지 이렇게 들어온거지 추가 네이버에서는 네이버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사진 검색하면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왜 고생하십니까 하고 서비스를 넣어 준 거죠 새로운 기능으로 올려놨나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픽사베이 닷컴에 가서 찾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여기도 떴네 이렇게 출처가 픽사베이 닷컴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한 칸 뜨리고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해도 되고 잘 만들었네요 고민 안해도 되겠네요 뭐 알아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진을 가져오는 기능 표 만드는 기능 그다음에 동영상 가져오는 기능 이제 이런 것만 연습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다 지도 집어넣고 뭐 이런 거 장소 집어넣고 하는 거 연습을 했는데 우리가 컨텐츠를 작성하려면 그런 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기사거리가 잘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 프린트물 나눠드린 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블로그 책은 하나 정도는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블로그 책은 그러면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책자는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절판된 책이고요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라고 해서 나온 책들이 있어요 네 지금 저희 블로그 반에서 공부하는 거 블로그 요거예요 요거 요거 이게 블로그 반 이거 새로 나온 책인데 요 책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책 하나 여러분도 준비 하셔가지고 공부하셔도 돼요 우중히 거기 보면 제가 설명돼서 놓친 부분 요 점만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인쇄물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복습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컨텐츠는 복습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자 이제는 저 밑으로 내려가면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해시태그 넣는게 있어요 해시태그 이 검색 키워드에요 사실은 제가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대학가자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간중간에 소프트웨어 코딩 대학 진학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들어가야 돼요 여기 한 번 제목에 한 번 들어갔죠 본문에 한 번 들어가고 중간에 한 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잊혀질만 하면 밑에서 또 한 번 두들겨야돼요 세 번 정도 나오면 돼요 제목 빼고 위에 한 번 썼죠 중간에 한 번 썼죠 마지막에 한 번 쓰죠 세 번 정도 이렇게 상 중 하에다가 중요한 키포인트를 넣어주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상 우리가 이건 해야죠 일단 저는 이정민훈장을 쓸거에요 한칸 띄거나 컴마를 누르면 태그가 바뀌죠 그러면 또 디지털사단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딩 그 다음에 뭐 스크래치 엔트리 뭐 이런 검색 키워드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 번 키워드가 있잖아요 여러 번 키워드 있잖아요 천연염색 뭐 이런 거 10개 까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다 채워넣으세요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으면 코딩? 코딩도 따로 코딩도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천연염색 천연염료 우리 옷 전통 한복 연관된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검색 태그를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자동 저장이 됐었어요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자동 저장 됐거든요 발행을 해야죠 이거를 블로그에다 글을 올려야 되는 거죠 이거를 발행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올라가는데 카테고리가 제가 지금 사용하는 카테고리에 자격증에 올릴 건지 어디에 올릴 건지 이건 제 카테고리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카테고리에 넣어놓고 주제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카테고리와 연관된 주제 분류 천연염색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패션 없네 천연염색에 관련된 건 뭐로 들어가야 돼 패션로 들어가야 돼 뭐로 들어가야 돼 그걸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렇죠 한복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이게 나와요 그게 안 나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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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분류 네 주제 분류 카테고리는 내 거고 주제 분류는 네이버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의상이나 의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보려면 이 패션 미용 쪽으로 보면 그와 같은 카테고리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의 블로그들이 그럼 거기 들어가서 한꺼번에 보면 되죠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반려동물에 들어가서 쭉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전체 공개할 거냐 A 연습이니까 비공개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비공개할 수 있어요 전체 공개 공감 허용할 거냐 댓글 허용할 거냐 CCL 표시 돼 있어요 여러분들 CCL 돼 있습니까 체크돼 있어요 CCL은 뭐냐면 저작권 표시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쓴 글이다 저작자가 있다 이 저작권자에 대해서 이 글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된다 내가 만들었지만 내 글을 퍼다가 당신들이 꾸며가지고 돈을 벌어라 허용할 거냐 허용하면 안 되죠 나도 못 보는데 변경하면 되느냐 허용 그러면 내 저작권을 가지고 막 뜯어고쳐 안 돼 비허용 그런 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CCL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뭡니까 퍼다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작권자는 있는데 어차피 글 쓴 사람은 저작권자인데 표시를 딱 하는 순간 아 이건 못 건디는 거야 보기만 해야 돼 보기만 해야 돼 이거를 퍼다가 날랐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체크해 줘야지 내 내용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야지 검색 허용할 거냐 검색 허용을 안 하면 내 블로그 내용을 어떻게 검색을 해요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다른 블로그나 다른 카페 사람이 이거를 퍼 날릴 수 있게끔 허용할 거냐 퍼 날라주기에 허용을 해줘야죠 외부 번에게도 허용할 거냐 외부 번에게 페이스북으로도 가게끔 트위터로 가게끔 해줘야죠 그래야 내게 많이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설정을 기본값을 유지하겠다 그럼 딱 좋지 매번 또 하기 귀찮으니까 블로그는요 글을 올리면 포스팅을 하면 30분 후에 검색에 반영이 돼요 유예시간이 있습니다 유예시간 뉴스 같은 경우도 0.5초인가 1초에 유예시간을 준대요 우리가 땡 하고 8시 뉴스 9시 뉴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건지 1초 전에 방송이 들어간 건지 유예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누가 무단 침해가지고 난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컷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무단 침해판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유예시간을 줘요 쇼프로도 그래요 생방송이라도 1초? 뭔가 이렇게 유예시간이 있대요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블로그는 30분입니다 네이버는 카페에다 글을 쓰면 카페 사람들은 들어가서 글을 볼 수 있고 내가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면 내 블로그 주소를 아는 사람은 와서 클릭하면 봐요 그러나 검색 대상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30분 전에는 절대로 검색해도 안 나온다 30분 후에 나온다 왜? 이 블로그 기사거리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네이버 인공지능이 검색을 해요 새로 글을 제가 발행을 딱 누르는 순간 분석을 쫙 합니다 장독대 그림도 픽사비에서 가져왔네 여기에는 어디 링크가 걸려있네 죽자는 얘기는 없네 폭발물 제조 방법 뭐 이런 내용은 아니네 나를 죽여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네 그럼 오케이 괜찮네 하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링크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어 있고 뭐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이 인공지능이 사람한테 넘겨요 다시 확인해보라고 그럼 거기 있는 기사거리를 가지고 같이 죽자 그러면 신고해야 되고 폭발물 제조 방법에서 올리면 단속도 뭐야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처벌 대상입니다 나를 죽여달라 같이 죽자 뭐 이런 거 처벌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 반사회적 반인류적 이런 것들 올라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30분의 유예시간을 두는 거예요 또 하나 여행 후기 같은 경우는 여행 후기 같은 경우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금요일날 오전에 올라가면 참 좋아요 그럼 이제 점심 먹으면서 어디를 갈까 하고 이 네이버를 검색한단 말이야 여행 후기를 토요일날 올리면 안 돼 토요일날은 집에서 딴 거하고 놀고 있거든 여행 얘기 안 하거든 토요일날 월요일날 여행 후기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출근하기 바쁜데 언제 여행 계획 안 하거든요 목요일 금요일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볼까요 그거는 이걸로 판가려면 안 돼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면 요거 있죠 요거 광고 이 광고비가 어느 시간대가 제일 비싸냐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제일 비싸요 시간당 4천만 원 정도 돼요 1시간에 광고비 올라가는 게 새벽 3시서부터 5시 사이는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럼 내 기사거리가 새벽 3시에 검색 대상으로 될까 검색을 할까 검색 대상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기사거리는 새벽 3시에 검색할까 안 할 거 아닙니까 언제예요 오후 3, 4시에 가장 많이 검색한다는 얘기죠 솜씨 먹고도 검색할 수도 있고 이게 주부님들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언제 아침 8시에 아침 8시에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인터넷 쳐다보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다 출근하고 나서 설거지하고 끝나고 차 한잔 마실 때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때 여유 시간이 생기니까 그때 검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도 예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월요일날 올려면 좋겠어 월요일날 예약 발행 눌러가지고 언제 월요일날 이날은 또 휴일이니까 예외적인 건 있겠지만 만약에 평일 같으면 월요일날 몇 시 정도에 10시에 10시에 올라가게끔 예약 발행을 딱 하여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 아침 10시에 글이 올라가요 그러면 30분의 2의 시간을 두고 10시 30분서부터 검색 대상이 포함되겠죠 그러면 이제 쉬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검색해보면서 내 기사 거리가 검색되길 바라는 거지 아니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 할래 그러면 뭐 예약 취소 누르고 지금 발행하면 되고 그럼 글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 기사 거리가 쭉 올라가면 30분의 2의 시간을 두고 글이 올라가는 셈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주제 분류는 동글베개로 나와요 이걸 라디오 버튼이라고 그래요 단행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세요 남자 여자 다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만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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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체크박스라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중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카테고리는 카테고리는 어차피 뭐 발행을 해놓고 나서 한번 보면 내 블로그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블로그 내 블로그에 가시면 관리 통계 모드가 있잖아요 왼쪽에 왼쪽에 블로그 초기 화면 저는 오른쪽에 있고 선생님 왼쪽에 있고 여기 블로그에 가서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만들지 마시고 지난주 강의 한번 들으세요 지난주 제가 강의 해놓은 거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이 카테고리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블로그를 메꿔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궁금한 잘 안 되시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눈 뜨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소재가 없어 주제를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 글을 하나 써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는 꾸준히 글을 써야 내 글이 검색 대상에 올라가요 위로 한 달에 한 번씩 쓰면 안 돼 좋아요 좋아요 이게 막 굉장히 많아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쓴 글 하루 종일 쳐다봐도 나 외에는 안 본다 내 쓴 글을 근데 그게 나름 쭉 쓰다보면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또 내가 이웃도 맺어야 되고 그럼 이웃들이 와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은 내용이 있으면 좋아요 누를 거 아니에요 댓글도 쓰면 또 저는 답글도 써 남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내 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내 네이버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탑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대박이시죠 대박 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경험이 있어요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 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69,000인데 이게 처음에 100, 200, 300 가다가 어느 날 글을 꾸준히 썼더니 한 1,000까지 2,000까지 가다가 이 검색 대상의 검색의 탑에 올라갔었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며칠 만에 6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5만 5천까지 올라가요 그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6만 9천이잖아요 6만 8, 6만 5천에서 지금 6만 9천까지 가는데 몇 년 지난 거예요 몇 년 동안 해서 3, 4천 간 거예요 한 달 안에 5만 6만이 넘어갔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글이 있었네요 꾸준히 쓰면 꾸준히 쓰면 활동지수가 올라가요 그때는 미친듯이 썼었죠 하루에 뭐 20개 더 쓴 적도 있고 짤막짤막한 거지만 재미있으니까 재미있으니까 지금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런데 뭐 이건 다음 거고 네이버가 활성화돼야지 활성화가 그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활동지수가 올라가야 홍보가 되고 물건을 팔리더나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에 수업을 들어갈 건데 홈페이지에 수업하실 때 어떤 카테고리가 들어갈지 또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종이에다가 그려보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두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도 있어요 설명서가 다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주 가는 동네 식당 이렇게 PC로 예약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장면 과정 과정들을 이렇게 촬영해 가지고 놓기도 하구요 연우 소극장 대학로 소극장인데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위치 정보도 놓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런 출연자들 이거는 이제 뭐 송소 고택 오래된 옛날 집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룻밤 자는데 얼마 뭐 이런 건가 봐요 이건 뭐야 꽃집이네요 꽃집 전화상담 좀 전에 보셨어요 전화상담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예약하는 거 거기에 오시는 길 예약하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소개 갤러리 꽃사진 같은 거 쭉 찍어놓고 그럼 여러분들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이 거기 쫙 올라가야 돼요 테마별로 한복 같으면 남성 의류 여성 의류 그 다음에 뭐 웨딩 아니면 또 이렇게 무슨 뭐 평상복 어린이 옷 소품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또 천연 염색 같으면 그것이 의상인지 아니면 막세사리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캔들 같은 경우에 캔들도 종류별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다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구매하실 수 있으면 구매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매장이 있으면 매장 약도도 지도도 거기다 연결을 해야 되고요 할게 많겠죠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많아요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 요거는 위에 그림 밑에 내용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그림들 위주로 그림들 위주로 요거는 지도죠 지도 지도 이런 거 그리고 검색을 하면 검색을 하면 잘 돼요 이거는 네이버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모두에다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검색 키워드를 뭐로 쓸 거냐 이거죠 가게 이름을 만약에 예쁜 꽃집 그럼 예쁜 꽃집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 가서 질문하면 되죠 한번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정민훈장이라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디지털 서당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두 홈페이지가 다 연결이 되겠고 여기다가 골뱅이를 해서 쓰게 되면은 여기 다 떠요 이렇게 저에 대한 위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서당 지 홈페이지 어 이건 뭐 다른 서당 돌아왔네요 골뱅이를 넣고 하느냐 골뱅이를 빼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살짝살짝 달라지는데 어차피 뭐 상관없이 검색이 돼요 이게 왜 안 닫혀지는데 컴퓨터 불안스러워 자 다시 자 어떤 설명이 있는지 다 무료래요 다 사있어요 이런 것들 자 그럼 시작하기 눌러야 되겠죠 밑에 있는 시작하기 누르면 뭐 이거 누르셔도 되고 뭐 홈페이지 관리 들어가셔도 되고 홈페이지 활용 안내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메일로 받겠습니까 톡톡으로 받겠습니까 뭐 이메일로 받겠다 그럼 이메일로 오겠죠 저한테 뭐가 오느냐 당신 홈페이지가 몇 개가 있는데 이번 한 달 동안 몇 명이 다녀가셨어요 이런 통계가 와요 실제로 홈페이지를 왜 기미지가 얼마나 준비되셨나요 지금은 몇 개 없다고 하지만 일단 많다고 해야지 뭐 이미지 중심으로 만들고 싶군요 뭐 이런 거죠 선택하면 어쩌고 저쩌고 구성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거 추천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이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나요 표시될 장소가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매장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군데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당신 페이스북도 있습니까 인스타그램도 있습니까 그거랑 연결하기를 원합니까 이런거죠 그러면 네 하면 되고 판매할 계획 있으십니까 그럼 네 하면 되고 그러면 스토어 사용 예정 네이버 예약 다른 쇼핑몰 예약 뭐 이런거 다음 누르면 돼요 다 선택해 보는 거예요 다 그러면 아 당신은 이 중에서 하나 골라 보세요 이거죠 네일아트 하십니까 농장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뭐가 있을까 뭐 포토 스튜디오도 있구요 공방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공방 여기 있나요 예 많아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보세요 나는 가족 홈페이지 만들 거야 이번에 결혼해 우리 애기 돌이야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럼 가족 홈페이지 만들어서 또 결혼식 같으면 초대장 같은거 만들어 가지고 제 홈페이지가 사실 홈페이지가 아니라 초대장이죠 그러면 이번에 결혼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랑 같이 찍은 사진들 가족 찍은 사진들을 쭉 거기다 홍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아 이번 신랑 신부가 이 사람이구나 신부 쪽 신랑 쪽 서로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 이 두 사람이 이번에 결혼하는구나 양가 어른들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걸 만드는 거에요 어린이집 뭐 여러가지 박물관 이런 것도 있고 약국 카페 인테리어 청소 숙박 뭐 이런거 되게 많네요 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걸 하겠습니까 라고 선택을 하는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프리랜서로 하고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뭐 어떤걸 하실지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이걸 확인 누르면 홈페이지가 촥 만들어 주는건 아니에요 틀만 만들어 주는거에요 틀 사진은 내가 다 넣어야지 그럼 이제 여기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요소가 이렇게 된대요 뭐 이거야 안봐도 되고 보세요 뭐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뭐 만들어졌죠 그림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문의하기 방명록 오시는길이 여러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시는길을 뺄 수도 있죠 그럼 이거 삭제하면 돼 얘를 삭제하면 되니깐 걱정 안하셔도 되고 삭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오시는길을 여기다 이렇게 두개를 붙일 수도 있어 행사장이 두개야 그러면 여기 매장이 공방이 두개인데 뭐 강남매장 막포매장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되고 얘를 별도로 창을 별도로 나눠 써도 되고 무슨 얘기냐 제 모바일 홈페이지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런게 있어요 훈장소개라는 항목이 있어요 훈장소개 여기 있는 메뉴가 하나 여기 사자성어 새해 맞이 뭐 자격일정 서부여성 중부여성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이 메뉴에요 근데 지금 오시는 길은 두개 잖아요 그거는 무슨 메뉴냐면 이거에요 자격일정 봤더니 2017년도 거 2018년도 거 두개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메뉴판 안에 두개를 내용을 집어넣을 때 쓰는 거 그게 요거 두가지에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써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17 자격일정 2018 자격일정을 분리시켜서 놓을거냐 자격일정이라는 메뉴 안에다가 나눌거냐 예전에는 저에 대한 소개를 쪄간 나눠놨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너무 많잖아 위에 메뉴가 그래서 훈장소개 안에 뭐 여러가지 이런것도 넣은거죠 저에 대한거를 그럼 클릭하면 이 안에 쫙 나오는거지 저의 일정소개를 본다든지 뭐 저에 대한 이제 여러가지 SNS 같은거 링크소개를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건 SNS라고 바꿔야 되겠다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런거니까 이건 고쳐야 되겠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센터별로도 제가 하는 강의 내용 제 강좌 안내를 홍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센터도 홍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센터 홈페이지 우리 센터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센터 안내 약도 지도 같은거 이런거를 여기다 올려놓은거구요 특히 이제 여기 있는 이 그림들 요거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는 오시는 길을 이용하면 만들 수가 있구요 요 밑에 있는 이거 이 약도는 뭐냐면 많이 보셨을텐데 우리 홈페이지에 어디갔느냐 요 끝머리 보면은 오시는 길이라고 있어요 오시는게 요거 요거 요거하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얘들 얘들을 캡쳐 해가지고 여기 넣은거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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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도 있단 말이야 센터 블로그인데 그 센터 블로그는 어디 가서 보면 된다? 여기 우리 센터 초기 홈페이지 화면에 보면 여기에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블로그도 있고 이게 블로그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페이스북이 열렸다네 그렇죠? 어머? 없대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거를 저는 여기다가 페이스북 가게끔 이렇게 한거죠 근데 에라가 났네? 블로그 그렇게 그래서 제 강좌 센터 안내 마찬가지로 다른 센터 들도 강좌 안내 센터 소개 그 다음에 여기 센터 안내 가면 그냥 강좌 안내 가면 여기 센터 홈페이지 그림이 보이거든 요렇게 요렇게 요거는 제가 여기 있는 그림을 빼온 거에요 요 첫 페이지 그림 이거 이 그림 보이시죠 이거야 그 그림을 제가 여기서 빼온 거야 근데 캡쳐한 건 아니에요 그림을 빼오는 거에요 소스복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소스를 잘라 가지고 거기 있는 걸 빼오는 기능이 있다야 무단 도형이지 요렇게 해가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 센터별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왜 서부가 먼저 있고 중부가 나중에 있느냐 제가 서부 센터부터 강의를 했거든 그 다음에 중부 강의했고 북부 강의했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순서대로 쭉 해놨어요 그 다음에 강좌 개설을 요청하실 분들은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설명을 해놨는데 스마트워크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아직 메뉴판만 만들어 놓고 글을 아직 안 썼거든 이런 메뉴를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런 메뉴를 그러니까 그 메뉴 잡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 뭐 오시는 길이 두 가지 이상입니까 그 다음에 SNS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메뉴판들을 만들어 주는 거지 요금이라고 쓸 건지 가격이라고 쓸 건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 글자는 일정예약 뭐 예약이라고만 쓰셔도 되고 예약이라고만 써도 되고 이렇게 문의학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문의라고만 써도 되고 그냥 두 글자씩 두 글자씩 아니면 네 글자씩 저도 가급적이면 보세요 위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네 글자를 주로 많이 썼거든 얘는 뭐 다섯 글자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어떤 건 한 글자 어떤 건 다섯 글자 어떤 거는 뭐 일곱 글자 그럼 정신 없으니까 메뉴가 고른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으로 그려야 될지를 먼저 구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화면을 추가하고 하는 건 나중 문제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제 홈페이지가 좀 커서 그런데 얘를 작게 줄이면 제 컴퓨터만 이상한 건가요 이제 들어가게 들어가는데 어 이제 들어갔다 아까는 어 아까는 안 들어가고 그러더니 다시 화면이 안 움직여 원하는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제 모바일 홈페이지를 얘를 작게 줄이면 이제 메뉴판이 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넓게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메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메뉴 거든요 제 홈페이지 메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메뉴를 어떻게 만들지를 먼저 종이에다가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연습장은 드릴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홈이 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죠 그러니까 메뉴판을 어떻게 구상할 거냐면은 첫 홈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실행하면 보이는 화면이니까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자동으로 세팅해 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메뉴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거죠 나는 공방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공방 소개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건지 공방 소개 그럼 공방 소개 안에다가 뭐 약도를 넣어준다든지 아까는 오시는 길 해가지고 오시는 길에다가 놔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할 건지 저처럼 이 센터별로 해가지고 이 센터 안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리고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보여줄 건지 메뉴판을 별도로 다 쪼갤 건지 그룹을 질 건지를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메뉴판에는 그림도 들어갈 거고 설명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작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만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림보다는 설명보다는 사진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그림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림 위주로 들어갈 거 여기는 그림이 들어가고 설명이 들어가고 이런 거를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뒤편에 나와 있는 이런 템플릿이라 그래요 페이지 추가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설정하기가 되게 수월해요 아시겠죠 성수동 구두골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성수동 구두골목이 지금 요거는 구글에서 검사한 거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 한번 해 볼게요 성수동 구두골목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 보면 여기에 성수수제화타운도 있고 성수동 구두골목만 써볼까 여기 있다 성수슈즈 모드웰 성수수제화거리 이게 모두 홈페이지 만든 거예요 모두 홈페이지가 항상 뒤에 모드라고 써있나요 자동으로 모드.에시라고 들어가요 이 도메인을 우리가 신청하면 돼요 아직 우리는 도메인이 없어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면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소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럼 만들면 여기서 공짜로 주니까 어 체크도 도메인이 있는 거고 여기도 도메인이 있잖아요 성수슈즈 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수제화 거리 해가지고 수제화 거리에는 이런게 있고 주변에 약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카페와 맛집 오시는 길이 있는데 여기 약도를 딱 눌렀더니 일로 넘어갔어요 이게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나봐 A 구역 B 구역 C 구역 그러니까 아까 제 홈페이지 그랬잖아요 요 하나 안에다가 요 하나 안에다가 오시는 길을 두 개를 넣을 거냐 오시는 길을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럼 오시는 길 안에 두 개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얘가 그렇잖아요 지금 약도 매장 리스트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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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나눠자 이렇게 만들거냐 그 다음에 카페와 맛집이라는 것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이 지역에는 어디 카페가 있고 어디 맛집이 있고 이런 것을 쭉 설명해 놓은 거야 그 다음 오시는 길 오시는 길 도 두 개를 해 놨네요 버스 이용할 뭐 어떻게 어떻게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또 주변에 예를 들면 여러분 매장을 여러분 공방을 소개할 때 오시는 길을 오시는 길이라고 주차장을 따로 설명할 거냐 여기는 거리니까 광범위한 동네잖아요 주차장을 안내를 해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공방에는 지역에 가까운 주차장이 있어요 길거리에 주차하시면 안 돼요 라고 메모해 주시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전체 윤곽을 잡자 이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윤곽을 잡는 게 오늘 일정이에요 오늘 일정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 그다음 시간에는 세밀한 거를 놓고 상품을 거기다 올려야 돼 진열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하는 거 카드결제 연결하는 거 이런 거 다 할 거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또 공식이라고 들어갔네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이니까 저는 공식이 안 들어가겠지만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센터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처리하려면 불가능해요 이거는요 제 홈페이지를 이 홈페이지를 제가 모두에 서로 넘길라 그러면 못 넘겨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중부센터 강좌가 있잖아요 이 강좌 이런 공지사항을 클릭을 하면 공지사항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요 이게 여기도 연결되어야지 여기에도 여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클릭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딱 연결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건 못 만들어요 자동 전환이 안 돼요 왜 얘랑 저랑 다른데 잖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m.naver.com 하고 m.naver.com 하고 naver.com 하고는 어디갔어 같은 네이버잖아요 모바일하고 pc용은 같은 거잖아요 보는 형태만 다른 거잖아요 컨텐츠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런 모양이 달라지는 거지 요런 모양이 달라지는 거지 여기 블로그에 들어가면 여기 블로그에 들어가면 여기도 블로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블로그 들어갔더니 m.blog.com 이 블로그 모바일용 블로그하고 어? 선생님께 위에 올라 탔는데 선생님 맞죠? 선생님이 탑트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서 올라갔어요 아 이웃 새글 이웃글 이웃글 깜짝 놀래라 깜짝 놀래라 이웃글에 탑트로 자 여기 블로그에 있는데 지금 이 블로그 내용하고 이 블로그 내용하고 모양만 다른 거지 똑같잖아요 컨텐츠는요 이거는 조정하기가 쉬워해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랑 이 홈페이지랑 여기 있는 제 모두에시랑은 서로 업체가 다르잖아요 네이버하고 하는 호스트죠 뉴이시빌이잖아요 이거는 연동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여기 있는 거를 전반적으로 꾸미셔야 되는데 얘랑 연동되기 좋은 게 뭐냐면 블로그에요 어떤 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놓은 게 있어요 내 블로그 안에 그럼 그 블로그 내용을 여기다 연결하면 돼요 자세한 내용 구경하기 하고 딱 클릭을 하면 블로그로 탁 가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 또 설명하지 말고 어디에서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결제가 그러면 스토어팜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스토어팜에도 거기는 내가 가입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수수료 내는 것도 아니고 스토어팜으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어차피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가 꾸미잖아요 모바일 홈페이지 모두는 모바일대로 꾸며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또 상품을 진열해 놓고 여기를 클릭해서 그걸로 유입되게끔만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블로그로도 가야 되니까 소개 스토어팜은 또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토어팜은 스토어팜 별도고 여기다가 물건을 내가 스토어팜을 물건을 홍보하겠다라고 여기다 세팅을 하면 스토어팜에 있는 물건이 오는 거예요 여기다 따로따로 꾸미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다 내가 물건을 클릭을 하면 스토어팜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자세한 설명도 있고 거기서 결제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얘 따로 만들고 쟤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오시는 길은 오시는 길은 스토어팜이 없잖아요 여기다 만들어야 되고 검색이 노출이 많이 된다는 게 검색 어루 노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검색 어루 노출이 되기도 하고 이 자체가 검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용어를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면 만사 OK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하나의 수단이잖아 그러니까 블로그도 많이 글을 써서 올려야 되고 그렇죠 여기도 수시로 뭘 바뀌어서 올려야 되고 바꿀 거 있으면 바꿔야지 바꿀 거 없으면 안 바꿔도 되는 거고 페이스북에 동모를 해서 유입이 되게끔 해줘야 되고 일로 그런 일들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 클릭을 많이 해야 올라가는 거지 검색 키워드 잘 썼다고 해서 클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검색 키워드 올라갔는데 클릭을 안 하면 안 갈 거 아닙니까 유입이 안 들어가면 꽝 되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다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모두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아까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수슈주라는 이름이 하나 들어갔어요 재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서당.modewat 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url이라고 하지 url 도메인 도메인 이런 거를 우리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url url 여기 써있어요 url url 그러면 url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렇게 먼저 이것부터 만들어놔야 돼 도메인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도메인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내 집에 문패죠 문패 홈페이지 이름은 뭐로 만들거냐 이거죠 성수동 구두골목 지금 이제 해야죠 여러분도 홈페이지 제목이 있어야 잖아 문패가 우리 옷찌기에 한복사랑 뭐 이런거 해도 되고 한복세상 한복이야기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부터 선생님 나름대로의 뭐 이런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이름이야 나와야지 꽃을 판매하는 사람은 꽃집 예약 이렇게 써도 되고 좀 더 화려한 이름을 써도 되고 저는 만만하게 이정민 훈장 디지털 사당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법인을 하나 만들라고 이름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이름을 써야 좋을까 네? 어까도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디지털 사당 네 그거는 저 개인이잖아 네 개인 말고 그 저 혼자 하는게 아니라 조합으로 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라고 이름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좀 뭐라 할까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 이런걸 한번 써봤어요 웃지 마세요. 한국평생 한국평생교육능력개발원 있는거 같은데? 있어요. 있으면 어때? 이름은 뭐 이 상호명칭은요. 저작권법에 적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옆집에도 이 가게 이름이 있고 우리도 이 가게 이름 써도 되요. 상관없어요. 세상에 좋은건 다 있습니다. 법인인데 가능하다고. 중복교도 괜찮다고. 상관없어요. 세상에 유일한게 아니거든. 한국평생직업교육능력개발원. 이거 너무 기나? 한국평생교육 한국평생교육능력개발원 뭐 이런결수리. 대한대한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한국이라고 쓰는게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직업교육협동조합 뭐 이런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것보다 평생교육 평생교육 협동조합 뭐 이런거. 조합 명칭을 쓸 때는 이렇게 무슨 무슨 조합이라고 들어가야 되고 명칭이. 법인 이름 질 때는 뭐 이런건 굳이 안해도 돼요. 질문입니다. 협동조합 여기서 형성할 수 있나요? 다섯명이 할 수 있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에 관련된거는 뭐 서울시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셔서 협동조합 만드시면 되고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블로그 주소 있잖아요. 뭐 abc.blog. 이렇게 썼잖아요. 아니면 그러면 네이버.blog.com.abc 이렇게 아이디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도 그렇게 쓰면 좋지. 내 블로그랑 연동되는게 좋지. 블로그랑 근데 여기가 블로그라니까 아니면 일동상에다가 일동으로 흔출하면 유튜브를 여기다 심어갈 수 있을까요?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거기다 링크를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영상 보기 누르면 여기 모두라는 이 사이트에서 동영상이 나오는게 아니라 어쩌면 유튜브로 갈 거니까 인터넷 주소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url이에요. url. 도메인이에요. 도메인.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에듀 교육이라고 써서 교육. 안된대. 잠깐만 음 번역 들어가 보자 에이씨 평생교육이 아 이게 한글이죠? 한국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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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어 이거를 여기다 쓰기는 너무 길어 라이프 롱 에듀케이션이라고 쓰기는 힘들어 어떻게 쓰면 좋을까? 에듀 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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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되지 뭐 포유 당신을 위한 교육 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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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유라 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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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지 뭐 저는 뭐가 있나 볼까요 밤새도록 복구해 가지고 데이터를 찾아내긴 찾아냈는데 교육적인 이미지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평생교육에 관련된 이야기 니까 공부하는 모습 같은 거를 여기다 전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장 포함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면 이미지는 뭐 픽사비에서 찾아오시면 되는 거고 개띠라고 강아지 그림 올릴 수도 없고 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랐음 예를 올릴까 어후 멈췄어 이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멈춰버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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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으 임시 저장을 눌러주시면 그때 그때 저장이 되요 아까 요거 하다가 제가 중간에 대표사진 집어넣다가 꽝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첨도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긴거죠 그럼 이제 임시 저장을 누르면 여기까지 저장이 되니깐 여기까지 다시 자 이미지 올리기 들어가서 사진 추가 저는 사진을 올릴 거에요 흠 저 이런식으로 강의는 안돼요 지금 하는 것처럼 막 빨리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번 두세 번 딱 하면은 저희 머릿속에 딱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음 음 요 그림을 하나 올릴 때 요렇게 자 그럼 현재 그림이 하나 올라갔는데 요걸 요렇게 쓸 거냐 얘를 조금 조절을 해서 요렇게만 잘랐을 거냐 좀 이렇게 펼쳐가지고 펼쳐가지고 요렇게까지 다 쓸 거냐 이건 여러분 지정하기 나름이에요 트리밍도 가능해요 트리밍도 여기 해서 요렇게 줄여가지고 요만큼 2018 이라고 하는 거를 좀 확대해서 볼 거냐 요렇게 지금 아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신명확인 하자면 계속 안 들어가면 잠깐만요 점 모두 점 정보수중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네? 정보수중요 도메인 잠깐만요 1차 도메인은 더블 더블 더블로 들어가는게 1차 도메인이구요 요거는 2차 도메인이라고 하죠 아까 성소 슈즈라고 써있는거 이런거 여기서 또 돈 안내야 1차 도메인만 돈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점 컴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1차 도메인이고 2차 도메인은 뭐냐면 블로그 점 네이버 점 컴 이게 2차 도메인이고 3차 도메인은 블로그 점 네이버 점 컴 슬래시 이렇게 돼있는거 여러분들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가입을 하면 블로그 점 네이버 점 컴 슬래시 하고 자기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들 블로그는 3차 도메인 쓰는거에요 여러분 블로그를 운영하시잖아요 그건 3차 도메인을 쓰는거라고 근데 모두에서는 모두에서 2차 도메인을 준다는 얘기죠 제 홈페이지도 그렇잖아요 제 홈페이지도 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더블 더블 또 없잖아요 제 홈페이지도 2차 도메인이에요 2차 도메인 길차 도메인은 뭐야 이게 1차 도메인이야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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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들어가는게 1차 도메인이고 이건 돈 내고 쓰는거고 2차 도메인은 1차 도메인한테 가서 빌려 쓰는거니깐 2차 도메인은 2차 도메인이고 네이버에 가입을 하면 네이버 안에는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메일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카페.naver.com 이렇게 들어가겠고 그럼 우리가 만든 카페는 카페.naver.com slash 이 이렇게 쓰는거죠 이거 3차 도메인을 쓰는거죠 근데 모듈 앗은 2차 도메인을 주겠다 이러지 이렇게 addfoamode.app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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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 도메인 이름을 쓰면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도메인은 지구상에 유일한 것만 쓰는 거예요. 중복된 건 못 쓰고요. 한번 도메인을 설정하시면 도메인을 이번달 1회 설정하셨습니다. 최대 월 3회 설정 가능하대요. 도메인이 마음에 안들어. 그럼 도메인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한 달에 3번까지 바꿀 수 있다.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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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홈페이지를 1인당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3개까지. 한 사이트당 3번만 변경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한 달에. 근데 만들었다가 폐쇄하고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또 만들어도 되죠. 다음날 바로 안주시면은 또 바로 안주시면 될까요? 그건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오늘 폐쇄하고 다음날 또 만들면 어떻게 될지 안해봐서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그리고 마지막에 꼭 홈페이지 반영을 누르시면 홈페이지 반영을 누르시면 그게 이제 홈페이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거 정보 아까 우리 만들었잖아요. 이름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 주소 만들었고 이미지 대표 이미지 올렸고 그 다음에 분류. 뭐 기관 단체 문화 아니면 여러분들은 개인. 개인으로 하셔도 되고 업체로 하셔도 되겠죠. 업체. 나는 뭐 어떤 업체다 뭐 이런거. 쇼핑이다. 쇼핑 중엔 어떤거냐 뭐 이런걸 할 수도 있는거고. 아니면 개인이다. 개인 난 직업이다. 그럼 어떤 직업이냐 뭐 프리랜서다. 작가다. 디자이너다. 뭐 이런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거에요. 예. 저는 이제 단체로 들어갔죠.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홈페이지 공개하기 이렇게 누르면 홈페이지가 이제 공개가 되는거구요. 이때 이제 홈페이지 반영을 누르라고 돼있어. 홈페이지 반영을 누르라고 눌렀더니만 기본 편집에 첫 페이지에 배경 이미지를 등록해주세요. 라고 써있어요. 이걸 안에서 홈페이지가 반영이 안되니까 아직 밖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뭐 이제 이거 하면 되는거죠. 하나씩 하나씩. 정보용으로 보여줄거냐. 이미지형으로 보여줄거냐. 포스터로 보여줄거냐. 버튼형으로 보여줄거냐.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럼 여기 버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버튼들은 어디에서. 여기서 버튼을 만들면 되지. 자유형은 뭐야. 내 마음대로 만들겠다 이거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만들겠다 이거지 뭐. 근데 아까 이미지형을 선택했거든요. 우리가 이미지형. 그럼 이제 여기는 용어가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거잖아요. 용어가. 정보용은 어떤 형태인지. 뭐 샘플 보기 누르면 이렇게 보인다고 돼있고. 이미지형은 샘플 보기 누르면 이미지 중심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나오는 것 같고. 그럼 이미지형을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미지가 많아야죠. 이미지형으로 만들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림이 몇 개 안 올라가면 그것도 좀 썰렁하잖아. 그냥 정보형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림 하나 올려놓고. 밑에다 주구절절히 그냥 글 쓰는 거지. 그럼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포스터형은 뭐예요 포스터형은. 오. 그림이 더 들어가는데. 큼지막 굵직굵직하게 들어가는데. 마치 그 영화 포스터처럼 만드는 거지. 뭐. 이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홈페이지 반영을 눌렀더니. 첫 페이지 배경이밍을 등록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데. 여기 여기 지금. 이미지 올리기 눌러서. 아까 사진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사진 올리면 되겠지 뭐. 뭐 연습도 한번 올려볼게요.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도 되고. 한꺼번에 올려도 되고. 다른 편하신 대로 올리시면 돼요. 하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왠걸. 잘라야 된대. 아. 세로 사진 쓰면 안 되겠네. 닫아. 가로 사진 어떨까요. 딱 좋네. 그렇죠. 가로 사진 쓰면 딱 좋겠어. 얘도 딱 좋겠어. 위로 올릴까. 위로.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럼 이미지 사진이 올라갔죠. 이렇게. 오우. 평생교육 협동조합. 이렇게. 올라갔어요. 속에. 속에도 써. 쓰네. 그럼 쓰면 되고. 여기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속도. 이 그림이 변하나봐. 속도 얘기가 나오면 봐서는. 제가 그림 두 개 올렸잖아요. 이 그림이 바뀌나봐. 속도 조절. 1초 마다 하나씩 바뀌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속에. 똑같아 그냥 똑같은 말 쓸거야 버튼도 있어요 버튼을 펼쳐서 볼건지 묶어서 볼건지 라고 있는데 이 전화는 뭐에요 이 전화 비주전화인데 스토어 여러분 스토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드스토어 장사하는 곳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동의하고 시작하면 되고 당장에 급한건 아니니까 예약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예약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내 물건을 구매하려면 예약을 해라는거죠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면 되고 오시는 길이 필요하되 오시는 길 여기 연결하면 되죠 아직은 뭐 안 써도 되니깐 비주전화는 뭐냐면 여러분 전화번호 있잖아요 010에 여러분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전화를 하나 만들겠다 이거죠 자 써볼까 내 전화번호 쓰죠 뭐 그냥 비주넘버 사용하기라고 하면 정보를 확인하라고 나오는데 뭐야 다 안했나 약관에 동의 안했나 밑에 톡톡 아 홈페이지 공개로 변경해야만이 톡톡이 된대요 그러면 일단 이건 나중 문제고 이제는 앞에 그림도 넣었으니깐 앞에 그림도 넣었으니깐 홈페이지 반영을 하면 되겠네 뭐 아직까지 아 이제 공개할거네요 그럼 공개하라 그러면 되죠 그럼 보세요 이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제 홈페이지에요 지금 만들어진거에요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딱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저랑 여러분하고 화면이 똑같지가 않죠 똑같지는 않지만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물은 지금 이거 하시는 거에요 자 보세요 여기다 그림 집어넣으면 그림 올리시면 되고 그림 안 올리시고 있잖아 소개란에 소개 쓰시면 되고 홈페이지 반영하러 반영하시면 되고 따라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고급 편집도 있어요 고급 편집도 있는데 이게 복잡한단 말이야 기본 고급 편집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 기본 편집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 홈페이지가 공개됐잖아요 그럼 이 홈페이지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셔야지 여러분 거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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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홈페이지 겉모습만 지금 만들었어요 대문에 문표만 달아놨단 말이야 아직 내부는 하나도 안 꾸며놨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만들어져서 네이버에 검색대상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직까지는 이거를 누가 쓰는지는 모르잖아요 누가 쓰는지 모르잖아 지금 만들었더니 막 부산에서 쓰고 일본에서 쓰고 이건 아니잖아 이걸 홍보를 해야지 블로그에다도 글을 써서 홍보도 해야 되고 페이스북에도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죠 일단은 일로 유입이 되게끔 홍보를 해야죠 만들면 무조건 네이버가 다 만들어 홍보해 주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겉모습만 겉모습만 그러니까 다 만들고 공개할 거냐 일단 공개해 놓고 안에 내부적인 걸 꾸밀 거냐 하는 차이가 있어요 일단 먼저 공개부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에서 스마트폰에서 요 주소 여러분만의 주소가 있잖아요 이 주소를 입력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건 PC 화면이고 모바일은 모바일 화면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그림은 또 빼셔도 되니까 하나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홈페이지 반영 하여튼 뭐가 바뀌고 나면 홈페이지 반영 여기다가 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 문자를 전송해 주잖아요 그럼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여기 띵 하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테스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주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딱딱 눌러 보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들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클릭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꺼 보시면 되죠 여러분꺼 제껄 볼게 아니라 여러분꺼 보시라고 예 그런데 지금 여기가 조금 어색해요 그렇죠 이렇게 SNS 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오시는 길 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다 맞춰 가야지 여기는 2018 이라고 하는 타이틀 그림 여기 보이는데 모바일에서는 저 밑에 보여요 여기 손가락 하나인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얘는 위로 위에 있는 메뉴가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는 또 옆으로 메뉴가 나타나거든요 옆으로 옆으로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그래서 옆으로 하나씩 넘기면 하나씩 하나씩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기 있는 걸 고쳐 나가야지 아직은 여기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내부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시는 길이라고 해 놨는데 아무것도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야지 그러면 저기 평생교육협동조합이 강사님이 도메인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도메인이 이거죠 이거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도메인이고 이게 도메인이고 밑에 거는 그냥 이름이고 상호명이고 이건 먼저 바꾸면 되는 거니깐 예 저는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강사 소개 교육 과정 내부 시설 이걸 이런 게 들어갔는데 일단 여러분하고 저하고 중복적인 게 똑같은 게 뭐냐면 오시는 길은 있을 거예요 오시는 길 그렇죠 오시는 길은 있잖아요 그렇죠 오시는 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돼 네 네 네 네이버 지도 url 있느냐 이런 말이 쓰네요 네이버 지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네 네이버 지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네 네이버 지도에 지도가 있잖아요 저는 육시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이름을 검색하면 지도 등록도 해 놨거든요 업체 등록 누르시면 돼요 돈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어 여기다가 보면은 뭐 제 이름을 검색하셔도 되죠 그렇죠 뭔가 검색하다 보면 어? 어떤 사람은 이 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지도 이런 지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 내 것도 등록하면 좋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업체 등록하시면 돼요 네 업체 정보 등록 바로 가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공방이나 여러분 사업장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여기서 등록하시면 돼요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주소 업종 이런 거 있잖아요 업종 이거 맞춰가지고 다 하셔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리죠 이거는 뭐가 많아 이렇게 음 여러분들 연락처 적으시고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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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여러분들 주소 공방 주소라든지 여러분 집주소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주소를 썼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파트 주소인데 동호수는 안 썼어요 동호수 동호수는 공개가 싫어서 동호수는 공개가 싫어서 이거는 삭제해야 될 거 같아 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주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소 이거 이 주소를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있으면 없는 사람 있잖아 당장에 지금 등록하기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다 쓰면 되지 만만하게 여기 거 테스트 해봐야지 종부여성발전센터 한번 검색해보자 여기 거 여기 거 등록하시면 떠요 이렇게 여기 딱 떠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지도 정보를 지도 정보를 등록해 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장에 지금 지도 등록하기가 힘들면 등록하기 힘들면 그냥 여기다가 지도에서 위치 선택해서 몇 번지 몇 톡 여러분 집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으시면 없으시면 그냥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 거를 하셔도 되고 연습이니까 그래서 다음에 고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업종인지 숙박업인지 숙박업은 또 따로 있나봐요 일반 업종이다 그러면 어 예약을 해야 되는 곳인지 남녀 화장실 구분이 돼 있는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없으면 그냥 체크 안하면 되고 있으면 체크하시면 되고 그렇죠 애완동물 동반 아니고 전화번호 여러분들 전화번호 쓰시면 되고 이용시간 이거 안하시면 뭐 말고 홈페이지 반영 전 그냥 지도만 썼어요 여기 지도 우리 여기 중부여성발전센터 위치만 연결해서 홈페이지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 한번 보면 되죠 뭐 여기 있네 이렇게 나왔네 뭐 그러면 이제 길 찾기 버튼 누르면 네이버에 있는 내비디션에 있는 돌아가서 거기서 길을 찾게끔 주겠지 네이버 거니깐 그렇죠 구글에서 만들면 구글 지도가 나타나고 다음에서 만들면 다음 지도가 나타나고 다 자기네 거로 연결하게끔 다 하거든요 그때 나는 매장 있고 사무실 있어 두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 이름을 물어봐야 되요 오늘 매장 여기는 뭐라고 뭐 사무실 보기 좋게 전시장 이렇게 써도 되겠다 매장 이런거 아니 뭐 공방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게 하나만 인사람 뭐 굳이 이거 필요없으면 얘는 다듬어 삭제해 버리면 되고 삭제하면 되지 뭐 하나만 쓰면 되요 오시는 길이라고 쓰셔도 되고 어 공방 지도 공방 약도 이렇게 써도 되고 매장 약도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뭐 여러분 편하시게끔 하시면 되고 제목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척척 쓰시면 되요 이거는 뭐 걱정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에도 여기는 하나 아까 두 개 있었는데 이제 하나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이런게 있나요 내부시설 뭐 이런 그림 그리는 기능 같은 그림 넣는 기능들이 있을 거에요 안그러면 그냥 이걸로 연습하셔도 되요 페이지를 하나 추가 할 거에요 오른쪽에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면 이미지 버튼 이미지 텍스트 전환 이미지 텍스트 종류별로 있어요 이걸 한번 연습해 볼 거에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얘를 먼저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이 기능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척척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미지 버튼을 하나 만들구요 이미지 버튼 얘를 여기다 넣을 거냐 이걸 끌고 올 거냐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아니 이것도 그냥 더하기 눌러서 하나 더 추가하셔도 되고 이렇게 페이지 추가를 누르면 이 겉 화면이 하나씩 메뉴판 하나하나씩 생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더하기를 누르면 이 페이지 안에 있는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부시설 같은 게 아까 제가 체크해 봤는데 내부시설이 아니라 이렇게 떴었어요 이런 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거 이미지 플러스 버튼 이미지 플러스 버튼은 뭐고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는 뭐고 이 전환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는 뭐냐 이거잖아요 이런 거 갤러리 A 갤러리 B 갤러리 C 종류별로 있는데 갤러리 A는 큰 그림인 것 같고 갤러리 B는 잘 자란 그림인 것 같고 갤러리 C는 그림하고 설명이 들어가는 것 같고 대충 윤곽이 그렇잖아요 텍스트 그러면 글자 위주로 쓰는 것 같고 빈 페이지는 뭐야 아무것도 빈 화면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한 거 구겨넣으면 되니까 난 여기 있는 구조 중에서 버튼은 뺄 거야 그럼 버튼 빼도 되고 배턴을 더 추가할 거야 버튼을 그럼 버튼을 추가하시면 되고 딱 요거로만 쓰는 건 아니에요 아까 여기에 큰 이미지고요 큰 이미지고 여기 버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 모바일 홈페이지에 여기 중부센터를 들어가 보면 여기 강좌 안내 해가지고 여기 강좌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공예 작품을 위한 마케팅 강좌 세버 컴퓨터 교실 강좌 블로그 입문 마케팅 강좌 이런 강좌들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단추예요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거든 하이퍼링크 걸려서 어디로 가게끔 하는 게 단추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홈페이지 안에 어떤 단추를 만들 거냐 버튼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홈페이지 전반적인 윤곽을 디자인합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중에 내 모바일 홈페이지 안에다가 내 카페, 내 블로그, 내 유튜브, 내 페이스북, 내 핀터레스트 이런 것들을 링크를 걸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만 써놓고 찾아가세요 라고 하면 안 되고 링크를 걸어야 눌러야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단추예요 버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버튼의 종류가 보세요 이 버튼의 종류가 막대 버튼이 있고 막대 버튼이 있고 네모 버튼이 있어요 네모 버튼은 옆으로 펼쳐지죠 옆으로 펼쳐져요 막대 버튼은 가로로 펼쳐져요 먼저 이 버튼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버튼이 동시에 세 가지가 나와요 버튼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얘는 블로그 얘는 페이스북 얘는 트위터 딱 세 개 쓰면 좋아 근데 거기에 인스타그램도 하나 넣어야 돼 네 개를 넣어야 돼 네 개 네 개 못 들어가요 얘는 세 개가 세트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들어야 돼 여기다 버튼을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버튼을 추가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얘는 두 개가 한 세트예요 두 개가 한 세트 얘는 하나가 한 세트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하나가 한 세트는 두 개 한 세트는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블로그 여기다가 페이스북 여기다가는 트위터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인스타그램 이렇게 네 가지를 쓸거냐 세 가지 따로 쓰고 블록 그냥 블로그를 위로 올리고 블로그를 올리고 여기다 인스타그램을 쓸 거냐 위치는 고치면 되죠 고치면 앞으로 왔다갔다 가니까 이렇게 블로그가 주력이니까 블로그를 하나 독립시켜 가지고 쓸 거냐 그리고 독립 버튼 하나 만들고 세가 세트로 메뉴를 만들 거냐 아니면 이렇게 4가지를 가로로 만들 거냐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되요 디자인이니까 이거는 세부적인 디자인 이잖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로로 길게 왜냐면 어떨 때는 두 개가 있고 어떨 때는 세 개가 있고 어떨 때는 다섯 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세 개를 만들면 불편할 잖아요 그니까 가로로 만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가로가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좌우로 만들지 않고 위아래로 강좌 명칭을 쭉 넣은 거에요 그렇게 여기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 보이시죠 그림요 요 그림이 있잖아요 고 얘는 스케줄 그림 같이 보이잖아 칼엔다 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아이콘이 있네 그랬죠 트위터 아이콘이 있나 볼까요 트위터 아이콘 트위터 여기 있다 트위터는 요거 새가 지적인다는 트위트 그 블로그는 있나 블로그 아이콘이 있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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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여기 뭐 보고 이건 인스타그램이죠 여기 블로그 있다 여기 블로그 있어 인스타그램은 여기 인스타그램 인가요 요게 요게 이건 밴드고 그래 맞아 밴드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밴드 밴드 아이콘을 밴드 아이콘을 요런 거를 만들고 밴드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럼 이제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 페이스북으로 가게끔 해야지 내 블로그로 가게끔 해야지 그니까는 페이지 이동이 아니라 웹 링크로 가야돼요 페이지 이동 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요거 위에 상단에 있는 강좌 소개 강사 소개 내부 시설 sns 수강료 안내 이게 안에 있는 페이지 이동이구요 그게 페이지 이동이고 이렇게 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말하는 거고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는 어디로 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웹 링크로 가는 거죠 웹 링크 여러분 블로그에도 여러분 블로그에도 자 그럼 블로그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이 블로그에도 뭐 요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 내용 중에 지금 하나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소개를 만약에 어디다 넣었다 얘기해 그럼 요게 요게 요거 요게 내 url 이잖아 그럼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 이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저에 대한 소개를 할 수도 있지만 저의 소개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강사 소개 이렇게 쓰고 페이지 이동이 아니라 웹 링크로 해서 아까 그거 블로그에 있었던 요 주소 있었잖아요 요거 요거 얘를 복사한 거를 요거다가 이제 붙여넣게 하는 거죠 그 강사 소개하는 아이콘을 뭐로 할까 뭐를 하기가 참 그러네 이걸 할까 마이크 얘기를 하나 놓고 저는 보시다시피 다 빼버렸어요 아이콘을 아이콘을 다 뺐어요 아이콘도 처음에는 예쁘게 이것저것 꾸며봤는데 오히려 많아지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아이콘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요렇게 요렇게 강사 소개라는 걸 했어요 그럼 이제 반영을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반영되나 보세요 요기에 요기에 잠깐만 앞에 어디였지 내부 시설이었죠 1 2 3 홈페이지 반영 자 가서 여기 내부 시설에 두 번째 거 여기다 제가 아까 연습했잖아요 그렇지요 강사 소개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면 이제 제 블록으로 오게끔 하는 거죠 블록으로 유입시키는 거야 여기에다가 저에 대한 소개를 저에 대한 소개를 다 써도 돼요 여기 보면 강사 소개란에 강사 선생님 사진이 들어가고 여기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죠 근데 이 설명이 약하잖아 우리 학원에 선생님이 다섯 분 계시는데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여기다 그 국어 선생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구졸졸이 쓰자니 불편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국어 선생님 간단하게 사진 올리고 기본 설명을 해요 그 밑에다가 그 선생님 블로그를 주소를 알려주든지 그 사람 페이스북을 알려줘도 되잖아 그럼 수강생들이 와서 우리 국어 선생님 한번 자세히 볼까 근데 어느 대학 나와서 뭐 전공했다고 떴는데 페이스북도 있지 유튜브도 있지 그 사람 블로그도 있지 인스타그램도 있지 그런 링크를 만들어 주면 되지 원장님이 그거 없는 선생님들이 쓰면 안 쓰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홍보해놓은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다 다시 써도 되었지만 자세한 거는 블로그에다 써놨잖아요 그럼 블로그 주소를 링크를 걸어주면 되지 이렇게 만들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내부시설이라니까 조금 어색한데 여기에다가 제가 얘를 하나 만들고요 요거 네 요거 요거 상품 소개 상품 소개 라고 쓰고 요거 상품 안에다가 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림 넣어야죠 그림 하나 올려놓고 이미지 올리기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아지 인형 뭐 이런 걸 하나 올릴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올릴 수 있지 그렇지 강아지 그림 하나 올려놓고 여기다가 강아지 고양이 인형 세트 쓰고 여기다가 강아지와 고양이가 같이 있는 인형 세트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여기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품이 하나 소개된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하나 필요해 뭐 상품 구매하기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자세한 상품 소개하기 뭐 소개보기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주는 거야 버튼 버튼에다가 상세 설명 및 구매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아무래도 선물 보따리 그림이 좋겠지 선물 보따리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바꿔주면 좋지 그리고 여기다가 웹 링크를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설명해 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블로그에 설명해 놓은 게 있잖아 그럼 그 블로그 주소를 포스팅된 거 있잖아요 포스팅된 거 얘를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들어가면 그 링크가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홈페이지 반영 하나씩 하나씩 수령하면서 홈페이지 반영 시키면 돼 저게 더디다 반영에 임시 시키면 돼 페이지 반영 자 그러면 눌러보면 여기에 상품 소개라고 해서 강아지 고양 인형 세트 있잖아요 상세 설명 및 구매하기 생겼잖아 눌러보면 그걸로 갈 거 아니야 네이버에 쇼핑몰이 있으니까 내가 네이버 쇼핑몰 운영하는 게 있단 말이야 또 하나 별도로 스토어 말고 그럼 뭐 거기 링크를 걸어 주면 돼 클릭하면 그걸로 가겠죠 그거를 웹링크라 그래요 웹링크 웹링크 이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는 페이지 이동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기 화면에 보면 그게 필요하죠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사 소개 같은 경우에 강 선생님 설명에 들어가야죠 아까 강 선생님 설명에 들어가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홍길동 강사 뭐 쓰고 뭐 쓰고 뭐고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생님들 사진 쓰고 내용을 다 적으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가 더 필요하죠 버튼이 필요하면 버튼 넣어 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뭐 넣어 주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문자 보내기 이때는 문자 그럼 여기다 핸드폰 번호 적어 주면 돼요 그림은 여러분 보시기 좋게끔 문자니까 문자 그림으로 문자가 어디있노 이거는 이메일인 것 같고 이건 전화하는 그림이고 뭐 이걸 하든지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강사소개란에 있는 거죠 자 한번 홈페이지 반영시켜 볼게요 여기 강사소개란에 문자 보내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PC에서 누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지 이걸 핸드폰에서 보면 어떻게 핸드폰에서 이거 딱 누르면 문자 보내기가 자동으로 착 간단 말이에요 문자 보내기로 가요 이거를 뭐로 바꿔 쓰면 문자가 아니라 전화 걸기를 바꿔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번호를 쓰면 전화 걸기가 되는 거지 딱 누르면 전화가 쫙 가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듯이 예전에 그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속을 했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여기다가 뭐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뭐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야 이런 것들 이걸 직접 다 꾸밀려면 진짜 어려워요 홈페이지를 만들려면은 근데 이거 안하고 여기서는 그냥 선택하고 쓰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뭐 바꿔서 선택하고 저장하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니까는 이런 거에요 여기 페이지 추가 누르면 이렇게 구성들이 돼 있잖아요 구성 이미지가 돼 있잖아요 여기는 기능 페이지고 이건 기능 페이지 구성 요소 페이지인데 동영상 그러면 동영상 여기도 있어요 왼쪽에 여기도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귀찮으니까 이거를 해요 빈 화면 빈 화면을 하나 만들어 놓고 빈 화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제가 지도를 넣고 싶으면 지도를 여기다 가져오고 동영상이 필요하면 동영상을 가져오고 제가 마음대로 막 꾸며요 왼쪽에 있는 기능 갖고 공부하는 거니까 구성 요소별로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해하시고 같이 실습하시면 되고 그렇죠 자 텍스트 텍스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에요 여기 큰 글자 여기 큰 글자 보이세요 큰 글자 여기 뭐 홈페이지 sns 이런 거 보이세요 이런 거 여기도 보면 여기 강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홈페이지 이런 거 여기에 타이틀 텍스트를 딱 누르면 타이틀 텍스트가 하나 들어갔는데 뭐라고 써 볼까 타이틀 텍스트 얘를 까맣게 할 건지 약간 약간은 좀 밝게 할 건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본문형 텍스트는 뭘까 본문형 텍스트 본문형 텍스트는 길어요 아까 타이틀 텍스트는 한 줄 두 줄 정도 쓰는데 두 줄 정도 쓰는데 여기 본문형 텍스트 이게 본문형 텍스트에요 본문형 텍스트 그 다음에 목록형 텍스트는 뭐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마산 제주 써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예 그런데 제가 서울부산을 썼는데 서울부산말고 서울만 써볼게요 서울만 서울만 썼어요 목록 추가하기 눌러도 되고요 여기다가 부산 지금 어떻게 들어가나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목록형이라고 했잖아요 목록형 이런 목록형이 필요할 때가 있죠 절차 안내 우리 가게에 이용하는 순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제일 먼저 쿠폰을 끊으시고 두번째 출구 입구에 서서 세번째 뭐를 하고 네번째 뭐를 하고 다섯번째 뭐를 하고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순서 그런 거는 목록형을 만들면 좋지 그렇지 않을 거라면 그냥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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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순서에 따라 2 입장하시고 3 하고 써도 되지 굳이 그걸 굳이 뭐 목록형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본문형 안에다가 내가 그냥 번호를 넘버링을 매기면 그게 목록형이 되는 거니까 굳이 그 절차는 안 따르셔도 돼요 근데 그런 편의성을 줬다 이거지 근데 사이사이에 사이사이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런 거 구분선도 있어 구분선 구분선을 하나 넣어줄 거냐 이거예요 구분선을 구분선을 넣어줄 거냐 이거지 구분선 사이사이에 구분선이 들어가는데 이런 구분선을 넣어줄 거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저는 구분선을 안 넣고 뭐 했어요 공백을 넣었어요 여기에 2018년도 강좌가 있고 2018년도 일사분기 강좌 작년도 강좌 그전 강좌 사이사이에 이렇게 빈줄이 들어갔어요 빈줄이 들어갔어요 예 그 대신에 저는 또 큰 제목 텍스트 제목 중에 타이틀 제목을 만들고 나서 그 밑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전 버튼을 만들었던 거예요 버튼을 이렇게 무슨 강좌 무슨 강좌 무슨 강좌 이렇게 얘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타이틀 제목 만들고 밑에 버튼을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이 뭐 판단하시고 꾸미시면 돼요 얘도요 얘도 자세히 보시면 시커멓게 만들거냐 맑게 만들거냐 버튼도 아까 우리 버튼 만든거 체크함 했었잖아요 여기 여기 버튼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라인 버튼 지그재그로 만들기도 해요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검정색 하얀색 검정색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여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요소들은 여기 휴지통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끄집어 당겨도 되고 올려주거나 내려도 되고 올려나 내려도 되고 선택하고 나서 올라가라 내려가라 맨 밑으로 내려가라 맨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요건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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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구조를 그럼 복제하면 돼요 복제 똑같은게 하나 더 생겨 새로 막 가져가서 그려도 되지만 편하잖아요 복제하니까 요거를 복제하라고 또 하나 생기잖아요 그렇지 글자 내용만 고쳐주면 되고 뭐 이런거 음 이 타이틀은 이 타이틀은 어 아까 아까 이 타이틀 이 타이틀 요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크게 그럼 더 커지고 테두리 사용할 건지 필요없으면 다듬으면 되고 이게 필요하면 이런거 넣어주면 되죠 예 이미지를 올릴거죠 이미지 올려가지고 좀 만만한게 이 사진 올릴거에요 강아지 그림 강아지 그림 올라가면 요렇게 올라가서 등록 여기 올라가는거에요 그림이 그림 위에다가 글자를 쓸거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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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있고 그림 위에다 글자를 쓸거냐 예 이 그림을 여기다 뭐라고 쓸까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내부시설 뭐 이런거 했죠 뭐 교육안내 이렇게 써야 된다고 되고 근데 이제 그쪽 그림이 어때요 저 뒤에 있는 그림이 가려지죠 이거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될까 이런 형태는 저 그림을 설명하는 그림이 아니고 그냥 부드러운 배경으로 깔아주는 용도지 필요없으면 삭제하시면 되고 통째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쓰는게 낫죠 뭐 타이틀 넣어주고 타이틀 넣어주고 타이틀 넣어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뭐가 필요하면 이미지가 필요하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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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장짜리냐 아까 보셨죠 이미지 한장짜리 이미지 올리기 들어가면 이미지 추가 눌러서 예를 들어 강아지 그림 하나 올리겠다 그럼 강아지 그림 하나 딱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 하나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방에 여러분 작품 사진 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 밑에다 뭐라고 쓰면 돼야 이 밑에다가 설명 쓰면 되지 설명 본문형 텍스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위에 작품에 대해서 하겠지 쫙 내용을 쓰겠지 여러분 한복 찍은 사진 올려놓고 이 한복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 천연염색은 어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염색을 했습니다 그런거는 설명해 줘도 되잖아요 거기 노하우를 표현하는 그런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건 감물을 기본으로 한 천연염색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런거 제주 그 감물 물들인 작업법 같은 거 있잖아요 황토색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밑에 설명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대한 거 이 캔들은 어떤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뭐 향이 너무 좋아서 향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써봤는데 어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라든지 뭐 의학적 근거를 기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신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거 뭐 칼로리라든지 이런거 표기를 해야 되는게 있더라구요 유통기한이라든지 뭐 이런것들 그런것들을 좀 설명해 줘야지 그리고 향초에 들어가는 뭐 캔들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가 뭐뭐뭐 재료가 얼마큼 들어갔는지 10g당 얼마나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는 써줘야 되거든 판매 용도라면 판매 용도라면 세밀한거는 이제 다음시간에 이걸 마무리해 질거에요 다음시간에 여기는 요소요소별로 어떤 구성요소별로 쫙 만들거에요 기존에 제가 만들어놓은거를 분석하는 연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런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지금은 연습도 한번 꾸미다보니까 엉망진창이 된건데 음 그런것들을 여러분이 저보다 써셔야 되고 아직 뭐 전환효과 이미지 같은거 설명 안 드렸어요 전환효과 이미지는 뭐냐면 그림이 여러장 들어가면 알아요 금방 알아요 자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강아지 그림 이런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림이 여러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그림이 올라갔는데 이 그림이 전환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전환효과 사라진 효과인지 이렇게 옆으로 사라진 효과 움직이는 효과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움직이는 효과는 쉽 쉽 쉽 쉽 쉽 아시겠죠 어떤건지 전환효과 없으면 뭐야 그냥 툭툭툭 떨어지지 뭐 사라진 효과가 좀 깔끔해 깔끔해 이게 이렇게 쉽 사라지게끔 빠르게 할건지 썸네일을 사용하라 썸네일이 뭐예요 썸네일은 엄지손톱을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자그만 그림으로 할건지 요 밑에 밑에 썸네일 사용 밑에 썸네일 사용 그냥 이렇게 봐서는 모르고 요 밑에 요 밑에 썸네일 있잖아요 썸네일 사용을 안하면 어떤 그림이 있는지를 다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썸네일을 사용하니까 얘 그럼 얘가 나오고 얘 그럼 얘가 나오고 보세요 얘 누르면 얘가 나오고 지금 연습이니까 안 나오지만 홈페이지에 반영을 하면 교육과정에서 여기 보면 그림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지금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여기 썸네일이 보이잖아요 썸네일이 그렇죠 이거 누르면 얘가 나오고 강아지 누르면 강아지가 나오고 가만두면 알아서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 작품을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해갖고 전환효과를 줘서 홍보하셔도 되죠 그런 구성요소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설명 못 드리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다시 설명드리면 되고 그리고 페이지 추가에 들어가서 기능 페이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능 페이지 이게 좀 어려워요 구성요소는 쉬운데 기능 페이지가 좀 어렵더라구요 요런 것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구조가 다음 시간 되면 이제 마무리가 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 다음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상품을 올려야 되고 이 상품에 재원을 넣어야 돼 이 사이즈가 얼마고 가로, 세로가 얼마고 뭐 이런 거 복잡하더라구요 그리고 여러 개 목록 중에서 고르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서비스 뭐 예를 들어 할인 서비스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쿠폰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밀한 거를 좀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완벽한 여러분의 상품 이미지가 하나 몇 개는 있어야 돼요 실제로 올려야 되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와서 클릭해서 살 사람은 아직은 없겠지만 홍보가 안 돼서 아 마지막에 요거 한번 보세요 아직 네이버 검색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오른쪽 끝에 보면 네이버 검색 노출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검색 노출 아직 꾸미지 않은 게 있잖아요 이게 다 꾸며야 돼 이렇게 놓고 노출받으면 노출해 놓으면 욕먹을 거 아니야 네이버가 안 쓸 거는 제거 제거해버리고 완벽하게 마무리 다 저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검색에 노출시키면 돼요 음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또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검색에 등록되게끔 검색 등록하는 기능도 있어요 여러분 홈페이지를 검색하게끔 등록을 하는게 여기 검색 노출되는 거 말고 여러분 개인 홈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 홈페이지 같은 거 아까 저 검색하면 이렇게 제 홈페이지 유튜브 이런 거 딱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록하게끔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할게 많아요 따지고 본다는 자 가시기 전에 로그아웃 꼭 해 주시고요 로그아웃 해 주시고 로그아웃 걸려 있는 건 다 로그아웃 걸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모두 애시라는 것으로 접속해 가지고요 1인당 홈페이지는 3개까지 만들 수가 있구요 옆에 또 무슨 아이폰들이 있네요 그렇죠 챗봇 해가지고요 이렇게 채팅하는 로봇인가봐요 톡톡 질문 받고 할 수 있고 대화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기 뜰겁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저번에 이제 하나 만들어놨던 거 만들다가 이제 말았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공동편집하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선님하고 제가 이거를 같이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분의 아이디를 제가 여기다 입력을 해서 공동편집 추가하는 거죠 일단 어차피 네이버나 다음은 철저히 1인주의잖아요 1인주의자인데 그것이 아니라 두사람이 세사람이 같이 좀 하면 안되겠느냐 블로그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블로그는 아닌 것 같구요 홈페이지만 홈페이지가 아직은 어렵잖아요 초보자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클릭할 겁니다 주소를 클릭하지 마시고 이름을 클릭하세요 주소를 클릭하면 링크 연결볼이니까 이렇게 홈페이지가 이제 나타난 거죠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이름을 클릭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좀 다시 보도록 할 겁니다 상단에 정보형으로 할거냐 이미지형으로 할거냐 포스트형으로 할거냐 그때 이미지 그림을 좀 올려서 이미지형으로 할 겁니다 라고 우리가 했구요 이제 상단에 저는 이제 뭐 교육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제 뭐 강사 소개가 있어야 될 테고 뭐 교육과정도 있어야 되겠고 뭐 내부시설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내부시설도 뭐 강의실 뭐 사무실 휴게실 뭐 매점 이런게 있으면 내부시설이란 이름으로 묶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과정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악 음악이 아니라 뭐 수학 영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수학과정 이쪽에는 영어과정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강사별로 하겠다 그러면 강사에 대해서 강좌를 쭉 여러개를 만들 수 있죠 A강사 B강사에서 강사소개라고 하는거를 A강사 B강사 C강사에서 쭉 선생님들을 메뉴 탭별로 만들어서 그 메뉴 탭 안에 강사소개 강좌소개 이런걸 묶을 수도 있구요 방법은 여러가지에요 여기다가 강사소개에서 강사가 여러 명이면 빈 화면을 쓰든 상관은 없으니깐 이런거죠 여기는 홍길동 강사고 여기 여기는 여기는 일찜의 강사고 이렇게 이제 강사소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페이지 추가를 눌러가지고 어떤 페이지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 강사 그리고 이제 화면을 혈액을 나눠가지고 나눠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강사소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강사소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강사소개라는 얘기 안에 선생님들을 여러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메뉴판에 아니면 강사를 강사별로 만들어서 강사소개 강사라는 이름을 클릭하면 그 밑에 강사 선생님 소개가 나오고 그 강사의 강좌가 나오고 또 다른 강사를 선택하면은 또 다른 강사가 나오게끔 할 수도 있고 네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일찜의 강사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강사소개가 들어가고 여기는 강좌소개가 들어가겠죠 강사소개 이런 식으로 강사별로 할 수도 있고 강좌소개 안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강사소개는 강사소개를 했으니까 또 뭐가 들어갈까요 강좌소개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를 강사로 묶을 거냐 카테고리별로 묶을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러분이 하시려는 그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 블로그랑 유사하게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뭐 내부시설이라고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작품 소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작품 소개가 아직은 많지가 않으면 작품 소개 하나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쭉 이어서 만들어도 되지만은 작품 소개 해가지고 작품도 종류별로 작품도 종류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A작품 B작품 C작품 A라고 하는 내용 B라는 내용 C라는 내용 예를 들어서 천연 염색 그럼 천연 염색이라고 하는 걸 하나로 하지만 천연 염색 안에도 뭐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상도 있을 것이고 소품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기서 따로따로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소개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품 소개 따로 하고 작품 소개 따로 할 거냐 그 작품은 작품이고 상품은 상품이잖아요 이 작품은 팔 수가 없어 그러면 상품 소개만 내면 되고 그 상품은 어차피 작품 중에 하나니까 작품 소개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클릭하세요 라고 하면 그것이 상품 소개로 넘어가게끔 해 주면 되죠 여기에는 여기에는 일부 여기는 일부 상품이 이쪽 상품 소개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SNS 활용하시니깐 SNS 활용하시니깐 SNS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네이버 블로그 연결하기 페이스북 연결하기 인스타그램 연결하기가 있는데 이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연결만 하시면 돼요 로그인 하셔가지고 자동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할 거냐 음 아니면은 예전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로 저에 대한 소개 안에 여기 지금 링크 소개 라고 했는데 제가 링크라고 하지 말고 SNS 라고 고칠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이제 카페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거는 수락업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 하고 여기에 있는 SNS 연결하는 거 하고는 약간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모두 명함 달기 라고 있어요 모두 명함 달기 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된 거냐면 보여드리면은 제 소개란에 제 소개란에 요게 명함을 만든 거예요 명함을 만들어서 명함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건데 이렇게 여기다가 검색 엔진 검색 키워드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길게 들어갈 거냐 아니면 짧게 들어갈 거냐 이메일 명함에 블로그 위젯도 있습니다 블로그 위젯 블로그 위젯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블로그를 어디 갔어 블로그로 가시면 이렇게 위젯이 있단 말이에요 위젯 아래쪽에도 제가 이렇게 위젯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위젯을 만들 수 있게끔 링크를 걸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런 위젯이 요런 위젯이 요런 블로그에 탁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클릭하면 내 모바일 홈페이지로 연동이 되게끔 블로그를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서로 다 연동을 시키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메일 명함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전자업편을 쓸 때 명함이 붙어요 명함이 해보셨어요 명함? 안 해보셨구나 음 제가 다른 걸로 한번 접속해 볼게요 똑같은 걸로 접속하기가 로그아웃 하기가 힘드니까 네이버.com에 들어가서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를 이용해서 한번 가 볼게요 제가 이제 편지를 쓰려고 편지를 딱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받는 사람 주소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명함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명함을 이런 명함을 여러분이 여기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명함이 내가 전자업편을 쓸 때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디자인하려면 이것도 어려워요 귀찮고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메일 사용하시잖아요 지메일 지메일은 다 사용하실 거예요 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메일 계정이 없으면 이거 못쓰거든 이것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편지쓰기 란에 있을텐데 그렇죠 편지쓰기 란에 있을텐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제 명함인데 이 명함은 수작업으로 여기 뭐 메리크리스마스 새해 복만 제가 평상시에는 지우고 씁니다만 이게 이제 명함이에요 명함 예 이런 거를 설정하는 기능이 다 있어요 전자우편에 구글에도 있고 네이버에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이제 똑같은 브라우저 상에서는 같은 네이버 상으로 아이디가 두 가지 로그인이 안되니까 브라우저를 바꿔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고치시면 돼요 여기는 명함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지만은 이거를 이제 옮길 때 이걸 옮길 때 여기 보면 텍스 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가로로 선택해 놓고 얘를 복사 명령을 걸면은 그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메모장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좀 정신없이 보이지만 정리해서 보여 드립니다 정리해서 보여 드립니다 우리 홈페이지 배우는 홈페이지 만드는 명령이에요 이게 이게 홈페이지 만드는 명령인데 이 명령을 우리가 다 키보드로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거를 복사를 하면은 이게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이게 들어가서 명함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여기에 환경설정이 있어요 환경설정 밑에 네이버에 여러분이 가보시면 전자우편 란에 가보면 저 아래에 환경설정이라고 있거든요 그 환경설정에 여기 보면 명함 아 이건 서명이고 여기 서명에 보면 이정민훈장의 서명 무슨 서명 뭐 블로그 서명 이런 서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서명을 이런 서명을 우리가 여기다가 뭐 모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입력을 Ctrl V를 놓치면 이게 저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 명함을 쓰겠다 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편지 쓰겠다 라고 누르면 이 명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명함 그런데 이 명함 말고 나는 길게 쓰고 싶어 길게 이렇게 그럼 얘를 선택하고 텍스 복사하면 돼요 텍스 복사 눌러서 텍스 복사 눌러서 텍스 복사 눌러서 이 명함 쓰는 란에 환경설정에 들어가서 서명이라고 하죠 서명 아까 제가 모두라고 했는데 얘를 수정 버튼 눌러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미리 보게 들어가면 이렇게 길게 나온다는 얘기죠 편지 쓸 때마다 제 편지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명함이 간다는 얘기예요 제 명함이 이거는 홈페이지 만드는 명령을 아직 몰라서 우리가 그런 거지 언제든지 고칠 수는 있거든요 명함 달게 들어가서 아직 여기 주소도 안 썼고 연락처도 안 썼고 뭐도 안 썼으니까 마저 쓰면 알아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를 여기다 쓰든 뭐 여기다 쓰든 간에 쓰면 알아서 들어가거든 전자우편 주소도 여러분 쓰시고 그럼 명함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전자 명함이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서 붙이는 거는 밑에 가서 복사 누르면 그 명함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명함을 만드는 거죠 그럼 전자우편 명함도 명함 하나 만들 수 있고 더불어서 무엇까지 블로그에 있는 위젯도 하나 만들 수 있고 이거 위젯 만드는 건 딱 설명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함 만드는 거 하고 이거를 오늘 한번 좀 잘 부상을 해 보세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SNS라고 하는 항목 안에 블로그 연결하기 이런 거 있거든요 내 블로그 연결하기 누르면 연결이 됐고 연결이 됐고 그래서 페이스북 연결하기 누르면 여러분 페이스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페이스북을 여기다가 연결하면 되고 페이스북에 로그인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페이스북에 로그인이 들어가면 이건 뭐 저장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하고 누가 모두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이 있으면 인스타그램도 쓰셔도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인스타그램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맞나 모르겠네 맞나 모르겠네 맞나 모르겠네 이거 제가 다시 찾아봐야겠네 이거 제가 다시 찾아봐야겠네 하고 홈페이지에 반영을 시키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에 지금 아까 sns라는 곳에 이렇게 제 블로그가 연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제 블로그에다 글 쓴 것이 어떻게 됐다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네이버 블로그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글 쓴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블로그에 글을 쓰면 이 모바일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편하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아까 sns에서 이거를 못했나 연결중 kd 연결하기 그러면 되겠네요 본체 페이지를 또 안해놓은 게 있네요 그랬죠 문의 신청 페이지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안해서 이것도 하면 되겠고 예 그러면 홈페이지 안에 sns라는 곳에서 어떻게 또 반영이 되는지 여기 뒷부분이 뭐가 좀 안된 게 있네요 아 여기 페이스북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 블로그 있고 또 블로그고 블로그 공유하는 것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공유하는 것도 있고 공유하는 것도 있죠 이거는 밴드 밴드는 또 따로 해 가지고 연동할 수도 있고 공유하기 블록 공유하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나타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먼저 여러분들 여기 개인정보 동의에 이런 것들을 입력해 주면 되니까 개인정보 동의하는 거 있으면요 밑에 작성 예시라고 있어요 이거는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개인정보 동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의하게 하려면 상대편이 저한테 문의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편의 연락처를 제가 받을 거 아닙니까 암흑이라는 사람이 이정민한테 문의하는 거니까 그 암흑이라는 사람의 연락처 이름이 올 거 아니에요 저한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제가 그 사람 연락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문의하려면 그 사람 개인정보를 이름하고 연락처를 저한테 수집할 수 있게끔 제가 이용할 수 있게끔 동의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저한테 문의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문서화 시키겠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말로만 했는데 구두상으로 하지 말고 문서화 시키겠다 그러면 그 사람 핸드폰에서 저한테 문의하려고 이 화면을 열어보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의 동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동의합니다 라고 눌러야 저한테 문의라는 문의하기가 들어가는 거지 안 그러면 접근 권한이 없는 거죠 이건 뭐 자동으로 해주는 거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여기다 뭐 자세하게 무슨 안내문구를 넣어 줄 수도 있어요 안내문구는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고 전자편 주소도 이렇게 쓰면 되고 전자편 주소도 전자편 주소도 전자편 주소도 전자편 주소도 이거 제가 쓰는게 아니죠 그 사람이 쓰는 거지 저한테 안내문구 여기다 안내문구 써주면 돼요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그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제가 글을 남겼고 그 사람은 연락처를 여기다 쓰라고 나오겠죠 필수 연락처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전자편이 굳이 필수가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걸 필수를 안 해놓으면 막 장난삼아 막 걸어요 왜냐면 연락처를 남겨줘야 제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고 또 이메일 주소를 남겨줘야 제가 거기서 답변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를 근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안되죠 최소한 연락처만큼은 연락처만큼은 필수로 남겨주셔야 필수로 남겨주셔야 빨갛게 떠 있으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연락처를 남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짜 날짜는 뭐 굳이 단문 그 다음에 장문 그래서 홈페이지 반영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 볼까요 문의하기에 가보면 이거는 제가 지금 로그인 한 거죠 제가 로그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관리자 입장이잖아요 어 이정민 당신한테는 아직 문의한 글이 없네 이게 보이는 거고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한테는 아까 제가 세팅한 화면이 있었잖아요 이 화면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브라우저로 한번 가볼게요 다른 브라우저로 여기 이제 문의하기를 누르면 문의하기를 누르면은 저는 제3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이거 연락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대요 로그인을 해야 된대요 아까 제가 그러면 로그인이 들어갔으니까 자동으로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건 알죠 그렇죠 그리고 연락처는 꼭 남기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뭐라고 남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내용을 써서 뭐 이렇게 첨부시킬 거 있으면은 뭐 등록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등록을 제가 누르잖아요 아 여기 여기 이거 체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등록을 누르면은 이건 제가 쓴 글이고 이건 제가 쓴 글이고 이건 관리자 화면이잖아요 관리자 화면에 띵동 하고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거는 상대편이 이제 사용자가 쓴 글이고 이건 관리자가 이렇게 쓴 거에요 이렇게 뭐라고 쓴 거야 연습삼아 쓴 거니까 삭제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문의하기만 누르면 제 3자는 문의하기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는 거에요 근데 이 홈페이지 주인인 저는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오면 아직 문의한 글이 없네요 하고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이디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근데 크롬이란 브라우저 하나를 가지고 AID BID 라는 거로 접속을 각각 할 순 없으니까 인터넷 스포로우러 하나 하고 크롬 브라우저로 하나 해서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거는 크롬으로 작업하시고 로그인하는 장면 같은 거는 다른 인터넷 스포로우러 브라우저로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 가지고 한번 화면을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창이 뜨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대략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윤광이 잡히셨을 테니까 일단은 디자인 오늘 지금 57분 이고요 12시까지는 마무리 저어주시고 12시서부터 뭐를 할 거냐면 아까 이 어디 있어 SNS에 있는 이 명함 달기 있잖아요 명함 달기 명함 달기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다 쓰세요 이 명함을 어떻게 다하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따로 설명 드릴 테니까 명함을 달고 이거를 이제 블로그 위젯으로 넘기는 방법도 해 봐야 되고 명함을 또 연결하는 방법도 해야 되고 하나 명함을 달면 가로로 나올 수 있고 넓게 나올 수 있고 보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요렇게 해 보세요 그럼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는 아시겠죠 이 초기 그림 초기 그림 이 초기 그림은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거기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니 간판도 있어요 미니 간판 이 모드웻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벤트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명함도 만들고 이렇게 미니 간판도 만들고 라벨도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당첨이 돼 가지고 명함이 박스로 왔어요 나눠주라고 그거 사용하라고 그리고 이 미니 간판은 A4용지만 한걸로 왔어요 A4용지만 좀 작은건데 어 뜯으면 이제 이렇게 뭐냐면 요렇게 직사각형 구조인데 요 녹색 부분만 스티카로 되어 있어요 그 이두색은 앞뒤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스티카예요 그러니까는 유리문에다가 한쪽을 이렇게 붙이면 두툼하거든요 앞뒤로 보일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못 가져왔는데 다음 시간에 좀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라벨지는 이제 뜯어 가지고 붙이는 거죠 라벨지 붙이는 이게 세트로 왔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문구 같은걸 집어넣으면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이 프린터로 인쇄해서 붙여도 되구요 제가 실물은 보여드릴테요 인쇄하면 프린터로 이렇게 크게 인쇄가 되니깐 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잘라 쓰게끔 되어 있는거죠 근데 이게 이제 스티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괜찮다 이쁘게 나왔네 크게 이제 이렇게 나온거니까 명함도 라벨도 라벨도 명함도 인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명함 인쇄하는 명함지 같은거 파나요 명함지 팔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갖고 명함이 제작돼갖고 박스로 왔으니까 그냥 낱장으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명함을 만들어도 돼요 요것도 좀 여러분들이 명함이요 아까 조금 전에 보였던 그 SNS에 있는 명함 달기를 누르셔 가지고 명함을 만들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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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글을 아직 더 안 썼어요 여기다가 연락처하고 뭐 이렇게 쓰실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소하고 그러면 인쇄를 하면은 A4용지만한 종이로 여덟장 나오는거 여덟장 명함집에다 맡길거라면 이거 맡기지 마세요 명함집에다 맡기면 더 예쁘게 꾸며주죠 그리고 더 착착착 멋있게 인쇄가 되죠 니가 집에서 급한대로 칼라프린터로 인쇄해서 그 다음에 그 명함 라벨집 파는거 있거든요 그 라벨지에 대구 인쇄를 하면 인쇄된 면이 요렇게 뜯어지거든요 뜯어지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일회용으로 쓰는거지 급한대로 SNS라는 항목이 있어요 SNS랑 항목 페이지 추가해 보면은 기능 페이지 여기 SNS 연결이라고 하는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는 여러번 해 놓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능 페이지 되게 많아요 메뉴 가격표시 이런거 있어요 메뉴 가격표시 여기 여기 보면 이제 이름 넣어놓고 배경그림 넣고 왼쪽에 보면 이미지 뭐 텍스트 메뉴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안내를 여기다 할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페이지 추가해 들어가보면 많습니까 스케줄표도 있고 매장영업 이건 뭐죠 매장연락처 같은거죠 지도 같은거 여기 이런거 예약하는거 이거 저번에 한번 했던거 같은데 오시는길 오시는길 여기도 하나있고 여기도 하나있고 이거 하나 빼버릴게요 게시판 같은거 게시판은 여러분이 여기서는 지금 게시판이 작동이 안 돼요 관리자 화면에서는 근데 이거를 이제 게시판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사용자 입장에서는 게시판에도 글을 쓸 수가 있죠 잠깐만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누구나 누구나로 바꿔야 되겠네요 관리자만 쓰면 안되지 누구나 쓰게끔 해야지 어쩐지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 들어오면 글쓰는 권한이 있으니까 글쓰기 권한을 받으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뭐라고 쓰면 되죠 이 물건 너무 안좋아요 좋아요 뭐라든지 이거는 너무 작아요 라든지 비밀글도 있죠 비밀글은 단사람 못보고 관리자하고 나만 보는거죠 초목발도 올릴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 목록으로 볼건지 이게 카드식으로 크게 크게 보일건지 네 네 네 그리고 이 글자는 어차피 검색어로 우리가 입력하는 거니까 이게 제목이었잖아요 그대로 써 주시는게 좋겠죠 그대로 써 주시는게 좋겠죠 그렇죠 이건 10자 근데 제가 이정민 훈장의 한 칸 띄우고 디지털 서당하니깐 11자 11자 12자가 돼요 그래서 10자를 맞추라고 해갖고 제가 정민 훈장의 디지털 서당이라고 해놨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명함이 왔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정민 훈장으로 고쳐버렸는데 명함에 인쇄받은 거는 그냥 그렇게 쓰는 거고 할 수 없이 주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소를 쓰실 수 있으면 주소를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면 홈페이지 주소를 써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 여기다 가로열고 홈페이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홈페이지 주소란 글자를 홈페이지 라고 쓰고 이렇게 하면 홈페이지 라는 글자가 안에 주소란 데 하나 들어가겠죠 그렇죠 음 이건 여러분이 편하신대로 하세요 여기다 실제 그냥 경기도 서울시 마포구 이걸 쓰셔도 되고 여러분 홈페이지 라고 하는 걸 쓰셔도 되고 근데 여기 홈페이지도 있고 밑에도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혼동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편하신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편하신대로 쓰시면 되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어 닫으면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 그렇게 명암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저장 저거라고 썼더니 사라졌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아까 다시 여기다가 아까 다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를 명암의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텍스트 코드를 복사하여 블로그나 이런데 위젯을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노출 정보는 위에서 직접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명암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트 쓰기에 들어가서는 HTML 편집기에서 복사한 텍스트 삽입을 넣어주면 들어가는데 HTML 명령이 지원되지는 않아요 3.0 에서는 블로그에서 이게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메일에 서명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하나 설명 드릴게요 먼저 미니 간판은 아까 보신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근데 여기 모두에서 무료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뜨자 이게 보기 싫어 이거는 못 고치지 이건 못 고치지 라벨지 만드는 것은 이대로 이제 나와서 이제 프린터로 뽑으면 되는 건데 자 위젯하고 요거는 설명 드릴게요 보세요 이대로 놓고 길쭉하게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할 건지 길쭉하게 했더니 여기가 두 개가 겹쳐 버리죠 홈페이지 주소가 겹쳐 버리잖아요 이게 좀 보기 싫은 건 있는데 이걸 이미지로 저장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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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명함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 이미지로 이거를 이렇게 이미지 라고 쓰는게 아니라 F2번키 눌러서 글자 고치기로 들어가서 네이버 명함 라고 이제 글자를 고쳐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크라우드로 넘기셔가지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USB 케이블 연결해서 여기다 하나 저장해 놓으셔야지 그래가지고 누가 선생님 명함 좀 있으면 하나 좀 복사해서 저기 스캔해서 철량에 착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함 만드는 거 있으니깐 이거를 첨부시켜서 보내면 되지 오 명함이 깔끔하네요 라고 하는거지 뭐 그렇게 해서 만찬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난 길쭉한 걸 필요해 그러면 또 이미지를 저장해가지고 저장해가지고 또 가보니깐 요거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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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길쭉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 명함 뭐 예를 들어서 길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게끔 이름을 써놔야지 써놔야지 그 다음에 블로그 위젯 이랬잖아요 블로그 위젯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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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것도 내가 이미지 저장 그러면 조금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에 이렇게 떴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다 블로그 위젯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면 다음에 내가 이걸 또 써먹을 수 저장을 해 놓으면 그렇죠 이렇게 각각 각각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써먹는 거냐 이거지 어떻게 써먹느냐 얘를 선택하시고 얘를 선택하시고 텍스트 복사 텍스트 복사 뭔진 몰라도 뭔진 몰라도 뭔진 몰라도 이 안에 이 안에 이런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명령이지 저게 무슨 명령이지 공부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이걸 공부하시고 나면 맑은 고딩 마음에 안 들어 난 다른 걸로 할래 궁서로 할래 그럼 궁서가 되는 거예요 글꼬름 바꿔주기 나름인데 명함은 명조 계열보다는 고딩 계열이 깔끔해요 명함은 예 궁서체 이런 것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이 글자를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글자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약에 여기다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띄우면 글자가 떨어져서 보이겠지 뭐 그때 가서 이건 뭐 고쳐도 되는 거고 예 이런 게 들어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자우편 있잖아요 전자우편 전자우편 한번 가보실래요 네이버에 가면 메일이 있잖아요 메일 메일에 가서 화면 제일 하단이에요 화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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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설정이라고 있어요 환경설정 환경설정을 가시면 창이 나타나요 여기에 서명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지금 명함 서명을 가로 길쭉한 걸 쓸지 그냥 일반적으로 명함 사이즈 만한 걸 할지를 선택하시고 텍스 복사 누르면 그게 컴퓨터 어딘가에 복사가 된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뭐 아래안글이나 메모장에다 붙여놔서 고쳐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네이버 메일에 와서 화면 밑에 환경설정에 들어가면 빠른 답장 서명 이런 항목이 있는데 여기다가 서명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1인당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명을 추가하시고 서명을 추가하시고 서명은 모두에서 만들었으니까 모두 라고 쓰고 내용 입력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들어가면 뭔진 몰라도 이렇게 글자가 쫙 들어갔거든요 명령이 그 다음에 저장하셔도 되고 그리고 미리 보기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명함이 뜬다는 얘기죠 이렇게 명함이 뜬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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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걸려있네요 링크 걸려있네요 링크 걸려있어 이거 누르면 전화번호로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편지를 쓸 거 아닙니까 메일 쓰기를 딱 누르면 여기 자동으로 내 명함이 간다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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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 위에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누구한테 글을 보내야지 그러면 이 사람 명함이 여기 딱 붙었으니까 연락처도 있고 뭐 전자우편도 나와있고 이렇게 구글은 이걸 지원을 안해요 구글은 이렇게 HTML 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으로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구글은 제가 그냥 글자를 쓴 거에요 거기서 서명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쓰는 명함은 요런 요건 안 되겠다 요걸 쓰니까 요렇게 제가 쓰는게 이 명함이죠 요건 제가 고쳤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 글자 요거 이 글자는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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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거 모드해서 제공해 주는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얘는 모두.at인데 저는 여기다 제 홈페이지 주소를 바꿨잖아요 이거는 아까 그 html 아까 보셨던 그 html에 가서 이거를 가서 제가 고쳐버린 거예요 고친 거고 이 안에는 코드를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모두라는 걸 클릭하면 이렇게 오게끔 원래는 이 모두를 클릭하면 모두 사이트로 가는 거지 여기 여기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오는 거였는데 제가 제 홈페이지로 오게끔 모두 사이트로 오게끔 바꿔치기 한 거예요 제 편한 대로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뭐 계좌번호 적는 날은 없었잖아요 계좌번호 적는 날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계좌번호 적는 날을 만들어 놓은 거야 html 명령어를 뜯어가지고 그리고 다 고쳐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전화번호인데 전화번호 핸드폰이 줄이 같잖아요 근데 저는 서당한내라고 고쳤고 줄도 서로 달리 만들었잖아요 그건 html 할 줄 알면은 뜯어고칠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내 전자명암을 만들어서 대신에 높지 글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건 제가 이제 고친 거니까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길주가기 하실 거라면 길주가기 선택하고 텍스트 복사해 갖고 하시면 되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을 때 첨부시켜서 보낼 때는 딱 요 크기가 마음에 드는데 그냥은 좀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인쇄를 해요 얘를 인쇄를 해요 인쇄를 누르면 화면이 크게 나오거든요 자 커졌죠 지금요 화면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프린트 스크린키 눌러요 이만하게 크게 화면이 확대된 대로 확대된 대로 자 프린트 스크린키 한번 눌러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림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판 가서 붙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있죠 사실은 요만큼만 필요한 거잖아요 요만큼만 요만큼만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명암이 커졌죠 글자도 크게 보이고 대신 여기 있는 점선 같은 거는 이제 좀 뭐 지우개 같은 거로 여기 이렇게 지우면 점선은 사라지고 이렇게 이런 거 화살표 같은 거는 이렇게 해서 얘를 저장하는 거죠 이거죠 네이버 명함 투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네이버 명함하고 이 명함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얘는 크게 나왔잖아요 화면이 그런 식으로 해서 편리하게 쓰시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블로그 명함 만드는 거 이메일 명함 만드는 거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꾸미셔 가지고 여기서 꾸미셔 가지고 요거를 요거를 만들어지면 얘를 선택하고 길쭉한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이즈인지 선택하시고 그냥 텍스트 복사 눌러 가지고 아까 전자어 표현에 서명 쓰는 란에다가 서명 하나 더 그러면 난 요게 필요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를 복사 해 가지고 서명은 세 개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랬으니까 또 서명 하나 추가 하셔 가지고 여러분 하나만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서명 추가 눌러서 길게 필요할 때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되고 뭐 이걸 하시든 저걸 하시든 필요할 때마다 바꿔쓰기 하면 되지 그게 이제 명함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블로그 위젯은요 선택을 하시고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블로그 위젯은 그러면 블로그 위젯 아까 보여드렸었죠 그렇죠 어떤 거냐면 제 블로그에서 요렇게 위젯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위젯 위젯을 만드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제가 위젯을 여러 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런 위젯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내 모바일 홈페이지로 가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해 봐야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엉뚱한 놈 블로그 이거만 올려놨네 남의 거를 제껀 안 올리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위젯 설정 해 놓고 복사 이제 복사가 됐으니까 여러분 블록으로 오셔야지 여러분 블록으로 여러분 블록으로 오셔 가지고 위젯을 달아야지 여기다가 위젯 달려 그러면 어디로 간다 관리 전 오른쪽에 있다 그랬어요 사진이 왼쪽을 쳐다보기 때문에 관리 통계 여러분은 사이드바가 왼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 통계 다시 면 레이아웃 위젯 설정 이라고 있죠 위젯 설정 위젯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직접 여기다가 여러분이 등록 하시는 겁니다 이걸 눌러 가지고 이거는 아까 모드라 그랬죠 모드 홈페이지 꺼니까 쓰고 여기다가 직접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컨트롤 v 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다음 버튼 눌러서 등록 하시면 돼요 등록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모드라는 모드라고 하는 위젯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젯을 어디에다 놓을 거냐 이거지 아까 보셨던 제 홈페이지는 사이드바가 위 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위쪽에다 이렇게 놓은 것 뿐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디다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디에다 놓을 거냐 아까 보니까는 여기 프로필 영역 밑에다 놓을 건지 카테고리 밑에다 놓을 건지 하면 얘를 끌어다가 올리세요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프로필 영역에다 둔다든지 밑에다가 이렇게 둔다든지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하시면 이런 블로그에 이렇게 위젯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클릭할 거 아닙니까 클릭하면은 짠 하고 홈페이지로 들어오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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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plement 체크 체크 ross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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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고향 어떤 글자야? 잠깐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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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요? 아! 도메인 글자를 길게 하셨구나. SNS를 여기서는 이렇게 썼었어요. 오른쪽에 여기 SNS 어디 갔어? SNS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독립적으로 만들었죠?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다 넣었어요. SNS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린거죠. 플러스 눌러가지고 여기 SNS 연결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페이지 추가가 아니라 오른쪽 끝에 가면 페이지 추가가 있잖아요. 페이지 추가가 아니라 뭐를 했다? 저는 그냥 안에 있는 요소만 추가한거에요. 페이지를 추가한거죠. 속페이지죠? 겉페이지가 아니라 속페이지 여기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SNS 들이고 SNS 들이고 클릭하면 가게끔 한거고 이거는 자동으로 나오게끔 한거니까 연결해 놓은거니까 이렇게 하나가 더 누른 셈이예요. 방금 전까지 8개였는데 이거 하나 더 집어넣을 할거에요. 이렇게 이 훈장소개를 누르면 이게 아까 그 명함이죠. 이거 명함 이거 그림으로 만든 명함이지. 그림으로 만든 명함 이렇게 해서 소개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얼굴이 올라갔네 뭐 이런거 저런거 다 썼어요. 고칠게 또 고칠게 또 생겼네 최근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예전에 정보처리 멀티미디어라고 용어가 되어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선생님 의상하시니깐 의상적으로 직업훈련교사가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계통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교육 받으시면 돼요. 천안에 있는 기술교육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면은 직업훈련교사가 되는건데 이번에 보니까는 뭐가 바뀌었던데 거기다 또 팔아먹을때 이름이 더 나는데 까먹었다 잘 까먹어요. 자격증이 제가 이제 오늘 반납하러 갈겁니다. 그런 이제 여기 있는 제 프로필 경력 같은거 늘려야 되고 바꿀거 있으면 그때그때 바꿔야 되고 뭐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그런게 저한테는 일인거 같아요 그게 일인거 같아요 홈페이지 관리로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 내용이구요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렇게 꾸미시면 위짓을 달아주면은 여기에 요거는 방금 전까지 있었던 내용이구요 이제 이거는 바뀐거죠 이렇게 바뀐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블로그 이렇게 바뀐거고 요 글자 같은 경우 라든지 요런 모양은 언제 수정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html라는 공부를 하면 이게 쉬운데 안하면 뭐 그대로 쓰셔야 되고 그렇다고 html 따로 공부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제가 그때그때 도와드릴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거냐면요 이제 상품을 여기다가 상품 이미지 올리고 상품을 이제 판매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할겁니다 모드스토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요 매뉴얼은 홈페이지에서 올려놨어요 공부항에 가시면 그 마케팅 해가지고 여기 모드 매뉴얼이라고 해서 압축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매뉴얼 받으시면은 예 여기 모드 메뉴을 여기 받았는데 모바일에서 편집하는 방법 PC에서 사용하는 방법 스토어방법 지금 스토어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책자인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물건을 홍보하고 하는거 다 설명을 드릴겁니다 회원가입하는걸 한번 해볼겁니다 페이스북에 어떻게 회원이 가입되는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그니까 성하고 이름은 법률적인 행정장에 있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써볼까요 디지털 여기 서당 그쵸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구요 전자어편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어편을 사용하는거 있으면 전자어편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고 핸드폰으로 가입을 하시면 핸드폰으로 로그인하시는거니까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겠죠 어차피 핸드폰으로 인증을 또 받으셔야 될거에요 휴대폰 번호가 나중에 바뀌면 수정을 하실거에요 그 생각을 안해봤는데 제가 핸드폰 번호가 중간에 바뀌면 인증을 받을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바꾸면 되겠죠 정보수정하는 란에 정보수정하는 란에 tttol.gmail.bam 그러면 또 한번 쓰고 생년월일을 맞춰서 써줘야 얘가 N지 어른인지 알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상관없어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뱉어내는지 뭐라고 그러는데요 그쵸 뭐 바꾸지 뭐 뱉어내겠지 그쵸 그러네 그러면 뭐 써보죠 여기가 아까 이름이었나요 여기가 이름이었네요 예전에는 들어갔는데 요즘은 안들어가네요 그렇게 아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뭔 글자인지 알아 아 이건 알겠다 q t x 이거 p인가요 r인가요 jk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체크하고 자 이메일 인증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제가 이메일로 들어가야 되겠죠 gmail에 들어가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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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걸 눌러주면은 요거를 요구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얘를 누를까? 계정 확인 됐네 그렇죠? 이제는 연결이 된 거예요 회원가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회원가입하고 나오면 여기 아는 사람들 연락처가 쭉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전자우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친구들이 기존의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아무개 아무개가 페이스북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 사이일 테니까 친구 맺으세요 라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 전자우편 계정은 제가 임시로 쓰는 계정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전혀 무슨 뭐 연락하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요 다 북으로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천상 한 메일을 내가 다음이나 네이버를 쓰고 있으면 또 이제 이거 보통 한 메일 쓰잖아요 다음 거 네이버도 전자우편 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친구 찾기를 누르면 당신 한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친구 찾기를 누르면 이 한 메일에 있는 또는 네이버에 가서 친구 찾기를 누르면 네이버 전자우편을 쓰는 사람들 중에 내 전자우편 주소록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거를 찾아줘요 그런데 기존에 쓰고 있는 거라서 연동하기는 좀 힘들고 그런 거 없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단계 건너뛰기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요 비밀번호 저장하겠습니까 하면 안 되겠죠 비밀번호 저장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로필이라고 해서 내 프로필을 이제 입력하는 날이 나와요 사진도 입력을 하면 좋고 사진 추가 눌러서 당신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서 사진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사진 업로드 눌러서 제 컴퓨터 안에 제 US 메모리 안에 사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사진이 있으면 뭐 이런 사진을 선택을 해서 열게 누르면 사진이 하나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보여줄 거냐 이거죠 어디까지 얼굴이 짤리겠는데 그렇죠 축소를 하니까는 딱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요렇게 해서 뭐 수정 버튼 누르면 또 고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빈티지 안 그래도 빈티지인데 빈티지로 하면 좀 그럴 거 같아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래서 끝에 가서 이제 저장 누르면 그리고 저장 누르면 이제 프로필 사진이 하나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배경그림을 하나 넣자 이거죠 배경그림 배경그림을 추가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을 어떤 사진이 가로로 된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가로 사진이 없으면 우리 그 상품 사진 찍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걸 사용해도 되겠죠 사진 중에서 한번 볼까요 가로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1018 이거 하나 넣어볼까 너무 큰데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이걸 움직여도 된다고 하는데 너무 커 취소 다시 업로드 이거 길쭉한 사진이 있다 이거 이거 근데 이거는 새해 첫날 맞이하라는 그 그림 같은데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요 연습이니까 요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그 그림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건 언제든지 고치면 되니까 언제든지 고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넣어주시죠 내 정보 추가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당신 직장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럼 직장생활 여기 넣어주면 되고 직장에 안한 거를 여기다 추가해주면 되고 어차피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몇 년 뒤에 무슨 학교를 졸업하고 하는 거를 써도 되는데 그렇죠 거짓말로 올리기는 그렇고 제대로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야 아 그럼 올리기 좋은데 내가 중조리야 올리기가 좀 그렇겠죠 이거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는지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결혼을 해갖고 현재 생활하고 있는지 사별을 했는지 뭐 그런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입력을 안 하면 상대편이 나하고 친구를 안 맺어요 너무 많이 또 이렇게 쉽게 말해서 까발린다고 하죠 이것도 조심스러운 거고 대신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현재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그러면 직장이 공방이 되는 거예요 직장 추가에 여기에다가 무슨 무슨 공방하고 쓰는 거죠 그리고 직위는 공방직이라고 하든지 대표라고 하든지 서울에서 하는지 양주에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현재 재직하고 있어 언제부터 내가 쭉 지금까지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 그런 거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주했던 장소 거주지 현재 내가 서울에서 살고 있다 어디서 태어났다 이런 거를 또 넣어 주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연 지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평 출신이라고 기록을 하니까 가평 사람들끼리 가평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친구 맺으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땅이 좁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연이라고 하는게 굉장한 유대 간음을 넣어 주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넣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전자업편 추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현대폰 추가 라든지 주소라든지 근데 주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광동 70번지 이효 뭐 여기 스탠타 주소처럼 세밀하게 다 넣어야 되느냐 이거지 안 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만 보기 해도 되죠 주소 써놓고 나만 봐라 그러면 돼요 상대편은 주소가 안 나오고 나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블로그 운영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여기다가 기록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내가 블로그를 갖고 있고 우리 그 모드에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기록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엉뚱한 짓을 여기다 했네요 음력 생일이 언제냐 하는데 자동으로 음력을 맞춰 줬는데 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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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양력이죠 그렇죠 음력하고 양력하고 똑같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 법률적인 생일이고 음력 생일 표시 음력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죠 음력 생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음력으로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잘못됐어 음력 생일 표시하지 말죠 뭐 바꿀 수가 없대 뭘 자꾸만 건드렸더니 못 바꾼대 좀 불편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이건 아닌데 예 근데 이거를 못 바꾼대요 지금 몇 번 고쳤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좀 지나야 고쳐야 이건 뭐 당장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나만 보면 되지 뭐 딴 사람한테 안 알려주면 되잖아 근데 몇 년생이라는 건 알려줘도 돼요 대량 몇 년생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맞아야 나이가 어느 정도 맞아야 나이가 어느 정도 맞아야 또 대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프로필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요게 요게 지금 딴 사람 딴 사람들이 저에 대한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면은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그아웃을 하고요 다시 제가 쓰는 거로 들어가 볼게요 다시 제가 쓰는 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기존의 페이스북에는 그러면 기존의 페이스북에는 조금 전에 이제 가입했던 크로머 접속해 볼게요 암호를 저장할 거에요 아니고요 자 요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조금 전에 회원 가입한 내용을 제가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뭐 오른쪽엔 광고도 나옵니다 광고도 나오고 왼쪽에는 뭐 저에 대한 프로필이 보이고 그 다음에 뉴스피드 뭐 그룹 페이지 이벤트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하던 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2011년도 5월 29일날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보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친구 맺은 사람들 이제 이름 그림들이 보이고요 그 사람 연락처가 이렇게 보인다 그렇죠 윤복희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카메라 앱 중에 이런 게 있나 보죠 꾸미는 거 이런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애기처럼 아기처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게 이게 뭐지 뱀이 뭐야 뱀이 아닌데 다리가 있는데 이런 거 집에 있으면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온단 말이에요 음 여기 이렇게 신랑 신부 이제 의상 단복으로 만든 이윤정님 거 그럼 저는 이제 여기다 좋아요 라고 눌러주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표시해 주는 거 뭔 빵을 뭐 이렇게 잘 만드는데 반죽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이야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제 이름을 클릭하면 제 이름을 클릭하면 제가 글을 올린 거라든지 제가 공유한 내용이라든지 저 이 방송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애가 저기 매달려 있으니까 어떤 이제 불법 체류자인가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스파이더맨이야 진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애를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그래서 그 나라 대통령이 심의권을 주고 이 사람 소방관으로 임명했어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넘어오질 못하는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이렇게 살렸어요 신기하죠? 밑에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났지 뭐 제가 강의 올린 거 하고 제가 공유한 거 또 제3자가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직접 저를 언급한 거 이런 것들이 여기 나타나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못 보셨죠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인데요 애기들이 애기들 애기들인데 여기서 나타나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를 보여주는데 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엎어지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꼬물꼬물거리면은 이렇게 돼요 그렇죠 애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할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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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보세요 얘도 저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만들어 줬겠지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 영상들을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누군가가 또 대신하면 공유를 걸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더 쓰면 돼요 왼쪽에 F라는 걸 눌러보면요 F F를 누르면은 제가 쓴 글이나 저희 친구들이 쓴 글들이 여기 나타나요 오우 게임이래요 VR 게임 네 오우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재미있어요 하는 사람은 진지한데 쳐다보는 사람은 허공에다가 막 작대기 휘두르고 그러거든 오우 이런거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 네 이 사람 뭔지 이제 스피커를 켜 놓고 들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오우 춤을 추네요 그렇죠 네 이런 여러가지들을 여러가지들을 이렇게 해야 어 오우 예쁘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예전에 우리 센터에서 저한테 자격증 과정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선생님하고 계세요 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요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개인적으로 학교 동창도 있고 학교 동창도 있고 또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테고 그렇죠 어머나 이렇게 그냥 애가 화상을 입었네 네 여기서 연주하고 저기서 이제 무용을 하고 그런거네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여러가지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걸 통해가지고 서로 자기 개인 의사를 펼치는 거에요 펼치면은 네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종교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자기 신념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입력을 하죠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뭐야 정치적인 거나 종교적인 게 너무 심하게 표현되는 사람들은 또 친구 관계를 끊죠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오우 이야 그네를 어떻게 탔을까 그네를 타는 건 좋은데 어떻게 올게 올라갔을까 중요한 것 같은데 에 요런 거라든지 에 병아리들 부화한 거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에 서로 이런 걸 보면은 재미있거든요 이 친구야 이 친구 아까 불법 체류 잘해 하하하하 어 저기로 어떻게 올라갔을까 거꾸로 이렇게 에 신기한 거죠 그렇죠 어머 이 사람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저렇게 하네 우와 여러 가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아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인터넷상에서 끄작끄작 클릭 클릭하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아 그분은 그게 정답이고요 이거에 빠져가지고 일을 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고요 이게 내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하는 거죠 도움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렇게 가공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픽 처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수술한 장면 같은데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하하하 강아지 랑 같이 요가를 했나봐요 주인이 이렇게 하면 강아지도 따라하고 어디서 봤어 잇몸이 이렇게 할 때 잡아주는 걸 봤어 신기하지 않아요 이 꼬맹이 굉장히 유명한 애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지금 제법 컸는데 아주 꼬물꼬물거릴 때부터 아빠가 기타를 치면 노래를 불러요 귀엽잖아요 그렇죠 노래도 제법 해요 영어로 하니까 자기네 발음이니까 잘하겠죠 근데 애기들은 아무래도 발음이 좀 어느라잖아요 그런데 그 꼬물꼬물한 몸으로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해요 유튜브 스타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저희 동네 국회의원도 있고 뭐 또 시장하겠다고 교지사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간혹 보면 이제 저한테 친구를 요청을 해요 요 시즌에 맞춰서 친구 요청하는 사람 대다수는 선거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친구 안 맺죠 어차피 선거 끝나면 저랑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이건 그전에 예전에 이제 맺어놓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야 차가 왜 그렇게 가 요즘 차가 저렇게 다니나 보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뭐야 이야 별의별 거를 다 그 다음에 그룹도 있어요 그룹 그룹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 그룹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해 가지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다가 사진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사진 세계인데 목사님이 이것도 사진이라고 올리셨나보지 사진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많이 올리는 게 좋은데 목사님이세요 아까 그분은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러 다니시면서 찍은 사진 올리셨나봐 여러 가지 이런 사진 저런 사진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진들 보면은 예쁘거든요 본인이 직접 촬영하신 건지 남의 사진인지 몰라도 보통 자기가 촬영한 사진 올리겠죠 여러 가지 청첩도 올리셨네요 그렇죠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올려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 이야기를 들어요 세상 이야기들을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저는 이제 참조를 하는 거고요 저도 그러면 제가 아는 세상 거를 남한테 알려줘야죠 그렇죠 제가 하는 거는 주로 강의하는 거니까 강의 쪽에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 올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는 거죠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친구 여기 자기 프로필을 좀 만들어 보세요 프로필을 만들어 보시는데 볼게요 여기 자기 이름을 클릭하면 자기 이름을 클릭하면 커버 사진이라든지 프로필 사진을 올릴 수가 있어요 F 자를 누르면 나와 내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친구가 없잖아요 제가 회원 가입한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친구를 맺어주는 거예요 맺어주지 친구를 추가하면은 친구를 추가하겠다고 하는 거는 방금 추가를 했다고 해서 친구가 맺어지는 건 아니고 친구 요청을 하는 거죠 암호개님 나랑 친구 합시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요청을 받은 사람이 요렇게 요렇게 친구 요청한 게 온단 말이에요 아까 제 거 보니까는 친구 요청한 게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프로필을 누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친구를 맺을 건지 아니 거부할 건지 거부할 건지 아니 그냥 그대로 둬도 돼요 그대로 둬도 돼요 근데 친구 요청 거를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그래서 누적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친구 신청을 못해요 페이스북은 참고적으로 친구가 5천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4,634명인데 5,000을 몇 번씩 찍었어요 근데 5,000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000이면 뭐합니까 정작 저랑 이야기하는 사람 몇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한테 또는 뭐 여러 가지를 때문에 저한테 친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는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도 있고 같이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그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친구 요청을 하면은 참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저를 친구를 맺어주는 게 참 고맙죠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보시면 이광길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광길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예 웅산 이런 사람이라든지 예 그리고 요 편재생님은 누구냐면 제가 합창단 생활할 때 저희 합창단 단장님이셨어요 92년도 93년도에 이제 세종문회관 대강당에서 공연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연을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소속 단장님으로 계셨었는데 노래를 끝나고 나니까 못 만났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도 해보고 같이 그렇게도 하고 저의 멘토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저 위에 계세요 갑자기 병이 생기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페이스북 친구를 끊지 않고 있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외국 사람도 있어요 외국 사람도 있어요 스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뭐 신부님도 계시고 이병진씨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사진도 잘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저랑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분은 각국 사진이 어쩐지 거꾸로 매달려 있기도 하고 뭐 요즘은 이게 옆으로 났네요 예 이거는 제가 따로 하는 다른 페이스북에 있는 제 프로필이고요 구청원님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페이스북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도입한 사람은 아니지만 페이스북 선구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구자 책도 많이 써내셨고요 페이스북에 관한 거 예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이분은 연락 못한지 오래됐죠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사진 잘하시는 김일성님이라든지 임호 이분 그리고 우리 옆반에서 옆반에서 그 레크리에이션 강의하시는 천선호 선생님 이런 분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유대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보면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이제 나게 되면은 친구를 끊기도 해요 이분은 저랑 이름이 같은 사람이에요 저랑 이름 같은 사람을 제가 친구 요청을 해가지고 몇몇 분은 친구가 됐어요 같은 이름이 좋아서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하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자기 프로필을 좀 여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기 프로필을 좀 만들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디까지 공유할 거냐 누구한테 보여줄 거냐 하는 보안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설명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 볼 겁니다 여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이런 것도 물어보네요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왜냐하면 동질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정보 추가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 추가 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결혼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현재 기혼이다 싱글이다 연애 중이다 약혼이다 외국에서 저한테 요청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요청이 전혀 없어요 제가 설정을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일치 없더라고요 일치 없으니까 또 허전해 그렇게 요청이 오면 재밌거든요 별사람들이 다 요청하니까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계정전환도구 이런게 있네요 계정전환도구 제가 지금 똑같은 계정을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것도 저 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클릭하면 이제 이걸로 로그인을 되는 거고 이걸 클릭하면 이걸 로그인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같은 사람이라는 걸 벌써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엣지라는 브라우저하고 크롬 브라우저 두 가지를 쓰고 있다 보니까 다른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 모습은 친구라는 거죠 친구 친구 요청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저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저와 하는 일이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그냥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친구 한번 맺어봐라 하고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잘못하면은 남발이 되잖아요 친구 요청이 남발이 되면은 또 브레이크를 걸어요 너 진짜 이 사람 아니야? 그래서 친구 신청한 거 맞냐? 이렇게 그래서 맞다 그러면 이 사람 연락처가 뭐냐 물어봐요 그래서 답변 못하면 페널티 받아 가지고 작동 못해요 음 천천히 친구를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천천히 예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메시지라고 메시지 여보세요 이거는 뭐야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국인이지만 미국 볼티모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요렇게 얼굴은 가리고 여기 뭐 사진은 보이네요 이렇게 이분인지 저분인지 예 그래놓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저하고 상의를 하고 싶대요 기부금에 대해서 자선목적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대요 생명부진이 저한테 왜 기부를 하겠다고 사회를 위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제가 친구를 받아들였더니 아주 집요하게 어쩌고 저쩌고 연락이 와길래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옆에 보면 알림이라고 뜨는 거 있어요 알림 내 친구 내 친구들이 내 친구들이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걸 제가 이제 글을 게시했는데 공유했잖아요 제가 공유한 거를 가지고 좋아요 눌렀나봐요 5,500만 번을 봤나봐요 굉장히 많이 봤죠 그렇죠 그런 정보들을 여기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공유 동영상을 공유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좋아요 라고 이렇게 관심을 표현해 주셨어요 서로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그 옆에 보시면은 물음표 있잖아요 물음표 물음표는 도움말이고요 그 옆에 화살표 누르셔 가지고 뭐 페이지라는 걸 만들 수도 있고 내가 그룹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그룹이 5개가 생겼대요 저한테 저는 가입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저를 가입을 시켜놔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가입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멤버가 4,530명이 넘어 5,200명이 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제 친구 중에 있으니까 제 이름을 거기다 거론 시켜 가지고 가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강서구 사람이 아니라 양천구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거를 거절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누가 또 이렇게 뭐 어디 출마했나 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를 가입을 시켜 가지고 저한테 홍보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거는 그냥 보지도 않고 거절을 합니다 볼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어느 날 보면은요 저기 어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쪽에 발전 문화에 대해서 가입을 시켜놨어요 황당하죠 황당해 어떤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싫더라구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가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게 제 그룹이라는데 이게 제 그룹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룹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그룹에 가입돼 있는 것을 가지고 특히 이렇게 관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관리자 역할 보시면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뭐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13만명이에요 13만명 그럼 거기 이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자취생으로 이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여기는 뭐 개그맨들도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나 봐 근데 뭐 가입을 해야 가입을 해야 글을 보던 하겠죠 그렇죠 저는 뭐 자취생 아니니까 만들어 가겠죠 광고를 만들 수 있어요 돈을 들여서 광고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류를 만드는데 옷을 만드는데 이 옷을 내가 팔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비용을 어느 정도 준비하는지 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 다 할 수가 있어요 캠페인 이름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경매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니까 는요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씩 보셔도 돼요 광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죠 돈을 내야죠 돈을 내야죠 돈을 내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 봐 중독 재밌다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게임하면 중독인데 야는 학교 갔다 와서 하고 학원 갔다 와서 하고 밥 먹고 하고 똥 싸고 하고 자기는 중독 아니라는 거지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면서 계속하면 중독인데 자기는 할 거 다 하는데 왜 중독이라고 그런지 엄마가 그런다 엄마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아이야 아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대본에 어떻게 해야죠 공유를 걸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글 그림 야 그러면 정동근 선생님은 개발자세요 컴퓨터 박사님이신데 앱 개발하는 전문 개발자예요 아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공유를 많이 걸어요 그러면 이제 좋아요 눌러주고 공유하기 한번 눌러주면은 저도 이제 퍼 나르는 거죠 재미난 거 퍼 나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너무 웃긴 게 나와서 중간에 빠져나갔는데 페이스북에서 광고하기를 누르면은 페이스북에서 광고하기를 눌렀어요 아까는 광고를 만드는 거였고요 광고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 광고가 만들어진 게 있으면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광고 알아보기 누르면 광고가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활하는 곳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서울이잖아요 그럼 서울사람만 봐도 되지 않아요 미국사람 안 봐도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양천구 사람은 양천구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역을 지정을 하면 그럼 아까 거기 쓰는 날이 있었잖아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살고 있느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해서 소규모로 광고를 해요 5천원짜리 광고도 있고 5만원짜리 광고도 있고 그렇게 해서 광고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광고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광고들이 나타나요 잠깐 안 나타났나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거는 광고 같은 거죠 광고 그룹 같은 것도 광고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여기 IBM 코리아라고 하는 IBM 코리아 이런 건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자기가 광고하는 거죠 자기가 광고하는 거죠 자기가 광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광고가 떠요 오른쪽에 광고가 떠요 지금 지금은 이 화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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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나와서 뭐가 좀 안 되고 있는데요 뭐 추천 페이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광고가 중간중간에 나타나요 이 게시물 사이사이에서 광고가 나타나요 예 요렇게 매트랩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뉴스피드 기본 설정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 펼치목록에 가보시면은 뉴스피드 기본 설정이라고 나오는데 먼저 볼 사람 뉴스피드는 뭐예요 뉴스피드는 요걸 뉴스피드라 그래요 뉴스피드 여기 내가 쓴 글 내 친구들이 쓴 글 여기 자기 이름을 쓰면은 자기 프로필이라고 하는 거는 담벼락 요거는 내가 쓴 글 내가 쓴 글 내가 공유한 글 내가 공유한 글 제 이 제 프로필란에 와서 직접 저에 대해서 쓴 거 그 여기 나오고 아까 여기 나와있던 뉴스피드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면은 내가 쓴 글 또는 게시한 글 내 친구들이 쓴 글이 여기 다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 친구가 아까 뭐라고 하냐면 4,500명이 있었는데 그 4,5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떼야 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뉴스피드 기본 설정을 하는 거예요 먼저 볼 사람 정하기 여기 예를 들어서 난 이 사람 이 사람이 쓴 글은 무조건 먼저 볼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나타나요 이렇게 아무래도 저랑 제가 많이 사람들 글을 본 사람께 저한테 오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팔로우 취소하여 게시물 숨기기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 친구를 맺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꼴 배기 싫어 그 사람 취소할 거야 안 보고 싶지 않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예전에 취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취소한 사람들 어? 왜 취소를 했지? 이분은 취소할 사람이 아닌데 제가 왜 취소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여기 실버 컴퓨터 선생님이셨어요 예전에 교장선생님 하셨고 그럼 이분은 제가 팔로우 취소했다고 써 있는데 취소한 사람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죠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그 사람 그것도 다시 보겠다 내 관심사와 맞는 페이지를 발견하기 해가지고 어떤게 마음에 드는지 뭐 이런 요렇게 이건 뭐 우리 졸업한 학교니까 이렇게 본다든지 요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사람도 있고 뭐 단체도 있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처리할 수도 있고 옵션 더보기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정할 수도 있구요 근데 아직은 친구들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있으면 다 나오겠죠 가장 중요한 건 설정인 것 같아요 설정 설정 저는 사용자 이름이 있어요 사용자 이름이 있어요 다른 건 어떤가 볼까요 설정에 가면 여기 사용자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사용자 이름이 있어요 URL이 있다고 URL이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으로 가세요 라고 해서 얘를 클릭하면 그걸로 가게끔 링크를 걸어놨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오시게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계정이 필요하지 계정 우리 홈페이지 계정처럼 이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도 이걸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요거다 이제 써야 되는데 일단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인증 받으면 되죠 뭐 그렇죠 전화를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전화가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대포하면 되니까 인증번호가 왔으니까요 인증번호 확인해서 쉽게 말하면 이정민이란 사람이 이정민이란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요 또 이정민이란 제가 여러 개 계정을 갖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이 실제 쓰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사람이구나 살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페이스북을 한 사람이 100개고 1000개고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정을 가지고 네이버에 접속을 해요 네이버는 한 사람당 세 개 뺏기 못 만드는데 아이디를 페이스북은 1인당 무제한으로 만들어 제끼니까 그걸 가지고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댓글을 쓰는 거예요 댓글 공장 나왔던 게 그 얘기였죠 그렇죠 네 자 sms 알림 사용하기 sms 알림 사용하기 체크하면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그렇죠 자 여기 나와있네 이게 디지털 서당이라고 아까 제가 이름을 썼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정을 디지털 서당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디지털 서당이라고 이게 쓸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안 돼 이걸 쓸 수가 없나봐 왜냐면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 디지털 서당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럼 이거를 디지털 서당 2 2는 되겠지 예 아니면 앞에다가 디지털 서당 다음에 기호를 쓰면 어떨까 아 기호는 안 되나봐 뭐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름 이름 이거 저장하면 되겠지만 이제 이름 같은 경우도 고칠 수가 있죠 이름을 변경하면 60일 동안 변경할 수 없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이름을 추가할 수 있어요 다른 이름을 어디 갑자기 넘어갔냐 잠깐만요 설정 이름에 가서 수정에 가서 다른 이름 추가 다른 어느 이름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안 된다 그러네 안 되면 다음에 하죠 뭐 네 중요한 거는 요거에요 사용자 계정을 url을 꼭 만드세요 그럼 여러분 그 모두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아니 블로그 계정하고 똑같이 하든지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하는 계정들이요 제가 사용하는 계정들 뭐 카카오스토리 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든지 그 다음에 제 블로그라든지 다 똑같아요 계정이 통합을 해버렸어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abc라는 계정을 쓰다가 1234 계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다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거를 날잡아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똑같은 계정을 쓰면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우편 주소를 또 바꿔 놔야죠 그래야 글로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음 그런 작업을 한동안 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계정은 다 뒤에가 이렇게 끝나요 여기에 이제 사이트 이름이 들어가면 다 요렇게 계정을 다 이렇게 통일해 버렸단 말이에요 음 계정을 여러분 설정해 주는 것도 좋아요 꼭 계정을 근데 굳이 얘를 고칠 필요는 없죠 기존에 쓰고 있었으니까 기존에 쓰고 있었으니까 얘를 고치면은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죠 페이스북에서 고쳐 놓으니까 트위터도 고쳐 놔야 되고 글로그에 있는 것도 링크를 고르는 거 다 겹쳐야 되고 제 홈페이지도 다 고쳐야 되니까 한번 쓴 거는 안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만 그런 거만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돼요 계정 설정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및 로그인 보안 및 로그인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현재 어디에서 로그인 했는지가 뜬단 말이에요 2단계 인증 사용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복잡해요 그렇죠 조금 전에 핸드폰에서 떴어요 당신이 로그인 한 거 맞냐 뜬단 말이에요 근데 어? 난 안 했는데 누가 로그인 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아니다 그럼 자동으로 로그 아웃을 시켜버리죠 스마트폰에서 바로 이렇게 제가 예전에 보세요 여기 저기 웬 울산 울산을 간 적이 없고 창원을 간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다 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서 아닌가요? 로그아웃 그러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시켜버리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빌번호 변경 프로필 사진 로그인 2단계 인증은 뭐냐면 내가 페이스북을 로그인 했어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려면 핸드폰으로 떠 아무개가 지금 로그인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핸드폰으로 인증을 해 주세요 핸드폰에서 인증 문자가 온단 말이야 그 인증 문자를 넣어야 비로소 그때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 사용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상대편이 내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도 접속을 못하는 거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도 내 핸드폰으로 인증을 안 해주면 접속을 못하는 거예요 간혹 그런 거 있어요 창원에서 창원에서 제가 이거를 했대요 5시 53분에 그러면 한번 날짜를 한번 좀 볼게요 3월 24일이죠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토요일날 5시 53분이면 어디냐면요 제가 지하철 타고 토요일 새벽 반 서바를 오는 시간이거든요 6시 반에서 위니까 그때 제 태블릿으로 그 넥서스 세븐이라는 태블릿으로 접속을 했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오동장을 한 거야 창원으로 뜬 거예요 왜냐면 그 IP가 그 IP가 로그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2단계 인증 사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단계 인증을 내가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 시작하기 누르면 어떻게 된다 접속할 때마다 저한테 뜨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좋아요 안전해요 시작하기 누르면 길고 한 번 더 눌러서 앱은 아니고요 문자메시지로 해야죠 문자메시지로 그럼 이제 핸드폰 여기다 연락을 해 주면은 제 핸드폰을 이제 인증을 받게끔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서 보안 및 로그인 해 가시면 아까 그 내용 다시 보시는 건데 인증된 로그인 뭐가 이렇게 인증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이디를 가지고 페이스북 아이디를 가지고 인스타그램도 접속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페이 인스타그램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인스타그램에 제가 접속을 하면요 당신의 페이스북 친구 아무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네요 팔로우 하세요 이렇게 떠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별개로 쓰려고 하거든요 페이스북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연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꽤 오랜 시간서부터 쭉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필요한 건 삭제하시면 되죠 삭제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은 로그인에 대해서 알림 받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연락이 오죠 뭐가 이렇게 띵동 하고 누가 페이스북을 접속했어 그러면 야 누군가가 지금 접속했어 너 맞니 하고 알려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정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썼던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꺼번에 다 다운로드가 돼요 제가 그동안 주고 받았던 연락이란 내용들을 다운로드 받아 버리고 나서 계정을 삭제해 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공개범위 이 공개범위는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누구한테까지 보여줄거냐 이거죠 나에 대한 정보를 내 게시물을 누가 볼거냐 전체 다 봐라 페이스북 나랑 친구 맺지 않은 사람도 봐라 그랬더니 저기 이스탄불에 있는 군인들이 저 페이스북에 있는 제 보고 나서 친구 요청을 했는데 제가 친구의 친구로 바꿔 놓은 거예요 이거를 모든 사람이라고 예전에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별의별 사람이 다 저한테 친구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친구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제 친구만 봐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보게 해야죠 아무나 와서 제 친구가 누군지를 보게 하면 그렇잖아 최선의 예의지 이거는 나랑 친구를 맺어야 내 친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까지만 나한테 친구 요청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친구가 별로 없으시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친구의 친구 또는 전체 공개 를 공유한 게시물의 공개 대상을 제안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지난 게시물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딱 체크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랑 친구 맺은 사람은요 오늘 친구 맺은 사람은 오늘서부터 내용은 보지만 어제 것까지는 못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6월 1일자로 친구 맺은 사람이니까 6월 1일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봐라 이거죠 그러나 5월 31일 것까지는 못 본다 근데 제가 제안을 걸지 않았으니까 저랑 친구 맺으면 제 옛날 이야기도 볼 수 있겠죠 고런 거 그 다음에 타임라인과 태그 달기 타임라인은 뭐예요 아까 아까 여기 여기 프로필 자리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여기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뉴스피드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클릭하면 나오는 여기 여기 담벼라기라고 하는 곳인데 타임라인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저한테 직접 아무개가 와서 글을 써도 되냐 이거지 아무리 쓰면 안 되지 아무리 쓰면 안 되지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친구만 써라 아무나 와서 막 쓰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막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회원님의 타임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제 친구들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거 위치도 있네요 위치 위치 기록이 해제됐다고 하는데 위치 설정 위치 설정 그러면 이제 이거는 pc가 아니라 태블렛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작업을 돌아다니면 제가 이제 여기 마포 여기가 대흥동이니까 대흥어딘가에 가면 페이스북 친구 아무개가 이 동네에 있네요 하고 연락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실제로 아는 사람도 아닌데 연락처에 뜬다고 해서 친구 대화하겠습니까 차단 차단한 사람들 몇 있어요 차단한 사람 몇 있어 이 사람들 해대하면 다시 저한테 친구 요청을 하든지 할 수 있겠죠 언어 한국어로 할 건지 영어로 할 건지 바꾸시면 돼요 중국어로 하면 중국어로 뜨겠고 얼굴인식 얼굴인식은 카메라가 있어요 얼굴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알림 페이스북에 있는 알림 이메일 주소 계정 관련 알림 여러가지 보시면 되겠고 모바일 모바일 핸드폰 번호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들이 나올 겁니다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은 그냥 뉴스피디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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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피디 그리고 타임라인 거기에다가 글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물건 사세요 라고 쓰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냥 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주변의 이야기 아까 그런거 웃기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거 있으면 공유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공유만 걸어놓으면 안되지 내가 직접 쓴 글이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쓰는가 볼게요 먼저 글쓰기를 한번 클릭할 건데요 여기 보면 이 이정민혼장 이라고 되어 있는거 제 프로필이죠 그렇죠 아니면 뉴스피드라는 F 자를 누르면 뜰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뜰 거란 말이야 클릭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색깔이 뜹니다 색깔 그림들이 뜰 거에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그림들이 여기다가 이제 글쓰는 거에요 그냥 써가지고 게시를 누르면 돼요 글이 하나 올라가요 이렇게 예전에 글쓸 때 예전에 글쓸 때 보면 어떻게 썼냐면 그냥 글자의 양이 많으면요 글자의 양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만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글이 올라가니까 안 이쁘거든요 보시면 글쓴 것 중에는 요렇게 올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색깔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여기다 클릭을 하고 그냥 글자를 써서 글자를 써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연습 중 하고 게시를 누르면 그냥 연습 이렇게 올라가요 그냥 삭제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직접 쓰지 말고 여기 있는 색깔이 있는 밑에 카드들이 있을 거에요 그렇죠 얘를 누르면 그렇게 뜨거든 그럼 여기다 쓰는 거에요 하고 게시 누르면 연습 중이라고 아 조금 전에 연습 중이라고 썼죠 똑같은 글자를 쓰니까 뭐라고 그러네 그래서 이번에 연습하는 중 하고 썼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필요없으면 삭제하면 되고요 그렇죠 근데 예전 글을 삭제하면 예전 글 그럼 그 글을 누가 공유해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쓴 글을 내가 삭제해 버리면 내 거에선 삭제될지 몰라도 공유해 간 사람 자리에는 남아 있어요 예전에 그 개그우먼 누구더라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단 말이야 조그마하신 분 운매 기죽어 기사를 하시는 분 근데 이제 그분이 트위터에다 트위터에서 글을 썼는데 그 팔로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이 팔로워들이 또 팔로워들에 의해서 퍼져나가 버린 거에요 아차하는 순간 삭제해 버렸어 자기 개시를 근데 그 순식간에 그 글이 팔로워들한테 또 퍼져나가는 거에요 복제가 돼서 자기는 삭제했는데 그 수십만 명한테 퍼져나가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쓴 글은 상대편한테 보였을 수는 있어요 보였을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바로 삭제했잖아요 그럼 공유를 안 걸었으니까 제 글은 그냥 삭제된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누군가가 공유를 할 거 아닙니까 공유가 되고 났는데 제가 이걸 삭제하면 살아남는다고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글을 쓰시고 나서 여차하는 순간 바로 삭제하는 거 몰라도 실이 지나고 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간혹 그런 건 있어요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었는데 누구 담벼락에 글이 올라와 있길래 그 전쟁 유공자 참전 유공자 수당은 얼마고 뭐 그 다음에 무슨 세월호 가족들 거기에 보상금은 얼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길래 저는 다른 것 없이 저희 아버지가 유공자고 전쟁에 참전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불편하다라고 썼더니 그걸 붙잡고 한바탕 했어요 그리고 옆에 아시는 분이 아 이분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당신은 또 뭔데 어쩌고 저쩌고 당신 둘이 짰어 하고 그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꼴보기 싫어 해가지고 그냥 게시물 삭제해 버렸어요 어차피 제가 쓴 게 아니라 공유한 거니까 그걸 트집 잡는 사람 많이 있어요 공유했는데 당신이 공유했다는 거는 당신도 그 뜻이 아니냐 이거지 똑같은 사상을 갖고 똑같은 관심을 갖고 했으니까 공유했을 텐데 그래서 저 사람은 뭐랄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좀 심각한 거야 불편하고 불편한 거고 그래서 제 글에 대해서 제 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아요라고만 하면 좋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비난을 한단 말이야 비판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비판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비난부터 하니까 기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간혹 이렇게 보면은 자기 프로필을 이렇게 올리기도 해요 그럼 뭐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이분은 유명하신 기자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기자예요 정치 기자인데 굉장히 많은 글을 써요 예전에는 야당 기자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여당 기자가 많아요 예전에는 야당 편에 있던 사람이 이제 여당으로 온 거겠지 뭐 야당이 여당이 됐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야당 편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야당 편에서 얘기를 하면 거의 죽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너 죽을래? 이래요 대놓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두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목숨을 각오하고 글을 써야 돼요 페이스북에서는 사장돼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전혀 안해요 정치적인 얘기도 모르고 어떤 그렇게 모르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차 쓰는 것도 예뻐요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카카카쿠 이런 거 쓰는 거를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아까 제 쓴 글에 마침표도 찍었을 거 같은데 꼭 마침표 찍어 저는 습관이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면 안 되나 이거를 누가 더 나쁜 거지 재미없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만원씨야 원래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한데 비해서 실적이 별로 없는 거 같아 그 고협재 피해자들 이분이 이제 변호사로 해가지고 저기 뭐야 그 미국에다가 항소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재판에 쥐고 뭐 그래갖고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분은 이렇게 늙으셨는지 몰라 옛날에 봤었으니까 그런 뭐 여러가지 서성만씨 아시죠 서성만씨 개그맨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분하고 친구 한번 맺어보세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차가 어떻게 이렇게 부서졌대 아이고 이게 그려졌구나 벤츠 만취해가지고 역주행했던 거 시야철에서 퍼즐러 자네 여러가지 이런 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주변에 주변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하고 친분이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개그맨 유명하신 분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사람 글을 읽다보면 그 사람이 우리 생활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재밌어요 그래서 막 웃음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용렬씨 이용렬씨도 친구를 맺어놨는데 이렇게 친구 요청을 받아주셨더라구요 3500원이래 2900원 하다가 올렸나봐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이거 홍수환씨 아닌가 나경훈씨하고 홍경수 홍수환씨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강의하는 거라든지 세상 웃기는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요 재미나게 합니다 이런 분들을 친구를 맺어놓으세요 일단은 일단은 저한테 친구 요청을 하시면 그러면 제가 친구를 맺어드릴게요 그러면 제 친구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이용해서 친구를 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저를 친구를 끊으셔도 돼요 일단 도약의 발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검색란에다가 이정민 혼장을 검색하면 딱 지구상에 저만 하나 나올 거란 말이에요 페이지 말고 사람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친구 요청을 하시면 제가 친구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친구 목록을 볼 거란 말이에요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를 매주 신청하셔도 돼요 저는 어떻게 글을 써왔는지 제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어요 제가 페이스북 아이디를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이 페이스북은 제가 주로 하는 업무적인 페이스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회원 가입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만든 거고 기존에 연습용으로 쓰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보시면 여기는 아직 커버 사진은 없고요 담벼락에 프로필 사진만 올려놨는데 제가 조금 전에 김자손님하고 친구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이 사람의 친구는요 요 사람의 친구는 이 사람의 친구는 유일하게 얘 하나예요 뭐 둘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 둘 됐지 하나예요 하나 요것만 딱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읽어서 읽던 쪽이 다 여기 뜨죠 이 페이스북에 뜨죠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떠냐면은 이거는 광고고요 제가 강의 올려놓은 거 있었고요 여기에 또 광고고 이건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거고 이분하고 친구가 돼 있으니까 친구를 맺어봐라 하고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글 쓴 거 하나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제가 공유해 놓은 거 있잖아요 광고해 놓은 거 이런 것들 제가 여기에서 공유해 놓은 자료라든지 직접 쓴 글은 다 요 계정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아무거나 요거 요거만 그냥 예전에 글 올려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것만 해 놨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다 한번 와서 들여다보는데 마침 김수영씨 글 쓰는 게 2012년도 쓴 글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요거죠 여기 이번에 이제 나이가 나이가 제법 됐어요 그렇죠 그 쌈질 잘하던 폭주족과 어울렸고 이렇게 했던 근데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이제 멘토 생활을 하는데 요 글을 제가 요 글을 제 페이스북에다 한번 글을 올려볼 거야 그래요 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러면 떠요 그 글이 그렇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거 다시 붙여넣기 그래서 하나 Arabic 이 이렇게 써보는거죠 그냥 그래서 게시를 누르면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지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가는거에요 이거 주소를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다 이제 쓴 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2012년에 쓴 글인데 다시 한 번 써봐도 되죠 그렇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 글 기삿거리가 올라와요 2012년 10월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글을 썼으니까 제 쓴 글을 제 3자가 보겠죠 어 보고 뭐 사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이야기일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퍼다 나르겠죠 공유하겠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 이런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 올라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블로그 글들이 그러면 그 블로그에 있는 기삿거리 를 이 블로그 기삿거리 를 유튜브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이니까 유튜브 영상을 복사를 해서 유튜브 영상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링크만 걸면 무조건 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게시 를 누르면 유튜브 영상이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야 그럼 누가 클릭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보려고 클릭을 하면 유튜브로 연동이 되겠죠 보인단 말이야 연습서만 쓴 거니까는 삭제할 거에요 그렇게 쓴 글이 여름 페이스북에서 작업하신던 글들이 있을 거에요 페이스북에 아니라 블로그에 쓰신 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물건을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뭐 내용을 쓰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되요 올려놓으시면 되요 근데 링크에서 올려놓은 거 다시 삭제할 수는 없나요? 삭제할 수 있죠 여기 점점점 눌러가지고요 삭제하셔도 돼요 어디에 있는 거에요 어디에 있는 거에요 어디에 있는 거에요 어디에 있는 거에요 여러 블로그에 있는 그 다음에 모바일 홈페이지 있잖아요 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게 있으니까 제가 모바일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기사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기사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클릭할 때마다 요렇게 주소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소를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다 쓰시면 돼요 붙여넣기를 하시면 미리 보기 라는 항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주소 링크와 연결되어 있는 미리 보기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져오는 거에요 그러면 제가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전체인 거를 광고를 해도 되지만 제가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전체인 거를 광고를 해도 되지만 이 중에는 어느 항목을 설치하여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클릭해서 올 거 아닙니까 클릭해서 오면 현재는 그 과정이 보이지만 이것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걸 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강좌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는 강좌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강좌 이게 이제 3분기 때 수업할 내용인데 이 강좌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 직접 붙여넣기 누르면 미리 보기 가져오는 중이라고 뜨는데 이게 일단은 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도 그림이 하나 있고 여기도 그림이 하나 있고 여기도 그림이 있고 제 얼굴도 있는데 미리 보기 창을 딱 봤더니 미리 보기 형태가 이렇게만 떴어요 이렇게 해서 게시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내용인 줄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김수영 씨라고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아 김수영 씨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이거를 써 줘야지 제가 부연 설명을 해 주려고 요거를 한번 이렇게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기사 거리를 제가 이제 쓴 거예요 이렇게 게시를 누르면 이렇게 글이 나왔죠 그렇죠 그 얘를 클릭하면 그 링크로 가요 링크로 가는데 여기 있는 걸 다 적을 순 없으니까 몇 줄만 적은 거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을 써놨고 여기는 두 줄을 썼지만 여기는 글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보기란 항목이 나와서 그때 비로소 몇 줄이 더 보이겠지 이렇게 그럼 제가 하는 강좌에 대해서 제가 하는 강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강좌 소개를 하는 거니까 일단 요 주소를 복사를 떠서 페이스북에다 붙여넣기 하고 미리 보기 가져오는 중에 요 부분 요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붙여넣기를 누르면 기사거리가 올라가서 객시 그러면 요 링크 미리 보기 얘하고 이 미리 보기 링크하고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앞에서 쓴 거에요 여기는 미리 보기가 이렇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미리 보기 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 보기를 과거에는 지정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여기 그림이 하나가 있고 요 위에 또 있었으니까 미리 보기를 내가 그걸로 할 건지 저걸로 할 건지 지정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더라구요 사라져서 그냥 미리 보기를 누르면 미리 보기가 자동으로 그냥 위에 있는 그림으로 연결되는 거 같아요 제일 첫 번째 그림은요 제일 첫 번째 그림은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요 첫 번째 그림에 광고가 붙어 버릴 수도 있어요 홈페이지 안에 중간에 광고가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 프로필 사진이 나오기 전에 광고 그림이 붙어 버리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었을 때 그 광고 그림이 먼저 나와 버릴 수도 있어요 보기 싫죠 그래서 내가 그거 싫다 다른 거로 바꿔라고 선택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언제서부터 그게 빠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블로그 여러분 블로그 쓰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블로그 기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무작정 붙여넣기를 누르면 뭐가 뜨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말고 이렇게 써보세요 페이스북과 블로그와 연동하기 연습 중입니다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포스트한 블로그 내용하고 페이스북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를 연습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어?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 할 거 아닙니까?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뭐가 떴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클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쭉 보이겠죠 그렇죠 보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약간은 머리를 돌린 거지 뭐 대놓고 광고하기 뭐하니까 대놓고 뭐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페이스북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로그랑 어떻게 연동하는지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그것보다 연습 중입니다 라고 쓰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블로그 연습 중입니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이 연습할 게 아닌데 끝날 시기인데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연습 중입니다 가 아니라 강의 중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죠 써놔야지 수정을 눌러 가지고 변동하기 강의 중입니다 라고 써놓으면 이렇게 쓰면은 상대편이 알 수 있고 아니면 얘를 고쳐도 되죠 어차피 저는 뭐 저요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보죠 강의 중에는 제가 안 하는데 집에 가면 얘는 항상 틀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강의한 내용을 여기다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홍보 하냐면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면 트위터에다 글을 쓰면 트위터 글이 일로 와요 트위터에다 연동을 시켜놨어요 페이스북을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면 트위터로는 안 가는데 트위터에다 글을 쓰면 일로 오게끔 연동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강좌들은 트위터에다 글을 올려요 트위터도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페이스북으로 오니까 페이스북에서 클릭하면 트위터로 가고 트위터로 클릭하면 유튜브로 가고 알아서 계속 연동이 되게끔 그렇게 해 놓은거죠 네 어 좋아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배경그림을 하나 멋있게 넣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간단하게 프로필을 꼭 적어 줘서 공개를 해 놓으세요 연락처나 이런건 절대로 공개하지 마시구요 음 굉장히 좋아요 공개할 때 그 아까 체크할 때 공급 범위를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공개 범위가 있잖아요 공개 범위를 보편적으로 어 내 게시물은 전체가 봐도 되는데 친구 요청은 네 음 친구의 친구까지만 할 수 있는 건지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해 놓으세요 그럼 별의별 막말로 별의별놈들이 다 친구 요청을 해요 특히 아 여자구나 확인이 되면 친구 요청을 막 엄청나게 해 됩니다 아니 저게 오늘 들어가 오늘 처음 들어간거에요 원래 페이스오프 가입은 옛날에 네 안 했어요 근데 다 모든 사람으로 돼 있더라구요 너무 여자들 벗은게 너무 많이 오는거에요 네 그런게 많이 와요 친구 요청들이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죠 네 너무너무 놀랍게 가족들이 같이 보고 있으면 당신은 뭐 했길래 저런걸 받아들이냐고 오해하니 오해하니 화살이 날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싹 정리하시고 싹 정리하시고 확인 누르고 제가 또 친구 추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친구 추천을 누구 하냐면 방금 전에 친구 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로 제가 이제 친구 요청을 친구를 해드릴 수도 있구요 가나다순으로 나오네 그럼 히읗은 언제 나올까 이야 한참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나 제가 친구를 추천해드리면 그 친구한테 욕을 먹어요 솔직히 그쵸 그건 조심스러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는 이제 제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니까 예 저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름 페이트 블로그에 기삿거리가 있으면 기삿거리 같은 것도 좀 올려놓으시구요 그리고 이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검색하시다가 보면 네이버나 어디든지 보시다 보면 좋은 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공유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내 페이스북이 뭔가 풍요로 와야돼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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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간혹 보면은 어 프로필 사진 하나 올려놓고 친구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친구를 받아들이기가 꺼려요 음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뭐 벗은 사진들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에 뭔 상관 있겠습니까 관심 있겠습니까 아 저도 청춘일 때는 그런 거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 있으면 무조건 다 스팸 처리하거든요 스팸 처리하면 두 번 다시 저한테 못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구요 우리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면서 페이스북만 쓰면 안 돼요 그렇죠 페이스북에다 글 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일상을 쓰는 겁니다 내 일상을 내 일상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변의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감동 이렇게 감동 받은 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화를 봤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다 그 티켓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찍어요 그것도 같이 올려요 그리고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다 설명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결말까지 그렇게 해서 주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를 올리려면 사진이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사진 하나만 올려도 돼요 어느 극장 탁 셀카 찍어가지고 아니면 극장표 극장표 하나 찍고 극장 포스터 영화 포스터 하나 찍고 영화 티켓 하고 그렇게 찍어서 영화 보고 왔어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친구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내 글을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생겨요 그게 가장 편하죠 근데 링크를 거는 거는 일단은 다른 곳에 있는 글을 링크를 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곳이 아까처럼 다른 출판사에 있는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기사거리가 난 다른 어떤 거를 올려도 되고 아니면 내가 쓴 내 블로그 기사거리를 내 블로그 글을 링크를 거는 과정도 있고 그렇게 링크를 거셔야 되고 매번 쓸 수는 없잖아요 매번 쓸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오늘 점심 먹은 거 착각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올리는 거예요 생활 속에 있는 모습들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작품도 올리고 내 작품도 올리고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남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홍보가 돼요 홍보가 돼요 우리 그 이사장님 한복 사진이 많이 올라와요 저랑 이제 페이스북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사진이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이거 뭐야 아이 참네 이야 감자에다가 근데 보세요 이게 5,400만비예요 이거 여러분들도 연출할 수 있잖아요 닭 두 마리 사가지고 감자 감자에다가 뭐 이렇게 통후추 집어넣고 꽂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밑에다가 다른 채소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아니면 여기다가 적어야 돼 양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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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이 있잖아 양파 잘라 우리 이걸 목에다 걸면 튜브 감상가처럼 허리에다가 뭘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호수를 집어넣은 거지 끓이는 게 아니라 뭐 호수를 이렇게 놔 가지고 공기방울을 넣은 거 같아 빨대 껴 가지고 물풀 물을 펄펄 끓인 게 아니라 그럼 촬영된 시간이 10분이 되겠어요 10초가 되겠어 5초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게 열광한단 말이에요 5천만 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어떤 분이 쓴 글을 공유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건 아니고 이걸 저장할 수도 있는데 저장하지 말고 공유하면 되잖아 좋아요 좋아요 뭐 공유하기 그러면 이 지금 공유하기는 그냥 공유가 되는 거고요 공유하기 라는 점점점을 누르면 대화창이 하나 떠요 여기다 글 쓰는 창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 댓글을 하나 달 수 있죠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장사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해시태그 걸어 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뭐 맘에 들어 그러면 뭐 거기 사러 갈 수도 있지 이 분은 정치 기자니까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니까 뭐 근데 넘어가는 거고요 다시 왔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좀 더 많이 하는 거 야 애쓴다 애써 애써 응 애써 구애하려고 애써 쳐다보지도 않아 얘는 이야 안쓰럽다 하하하하하하 그럼 댓글을 담겨줘야지 정성을 봐서라도 한 번씩 봐주지 봐주지도 않아 김일성 선생님입니다 텍사스 외과대학 객원교수 윤복희님 손주례야 결혼도 안하셨는데 손주례네 아빠 이 씨발아 이거 그림도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컨셉을 잘 졌어요 이거는 뷰수가 얼마나 되나 굉장히 재밌네요 굉장히 짧은데 이거를 제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런 걸 보면서 사람도 좋아하죠 세 번 보고 또 이해했대 이 사람은 이것도 광고예요 광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올리세요 김일성 선생님 계속 올라오네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연구 없다 이런 것도 하고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찍은 사진도 올려오고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 필터 기능 중에 정치학이 사절 그러면 정치 관련된 얘기가 안 보이면 좋겠어 이영수 할머니 명예학위 받으셨대네요 정한영 선생님 이렇게 또 장훈 선생님이시네요 야구 야구 하셨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중에 이제 아는 사람 이야기들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다장하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다 이제 엄마 들어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야 이거 뭔가 무슨 영상 이런 거 했더니 이제 엄마가 들어오니까 난리가 나죠 그렇죠 띵동 하니까 이제 아 컨셉 바꿔서 방에서 머리 감는다고 한 소리 했겠지 뭐 이런 딸기가 있었나 봐요 이런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최고라고 할 때 이제 이런 사진을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런 그림을 참겨 놓으세요 재미난 거 있으면 이런 거를 해가지고 답변을 들면 좋죠 답변 들 때 이런 거 좋죠 누가 이렇게 또 재밀하게 이렇게 또 글을 올리셨네요 이렇게 농부들도 있어요 농부들이 이렇게 곤드레나물을 수확했다는 거 이렇게 2톤 수확했다네요 예 그러면 이 분한테 가면 물건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곤드레나물을 어떻게 주문하나요 뭐 이런 거 이 사람은 또 파이팅 해가지고 산상 그림을 인상 그림을 털어 올려놨는데 이렇게 수확하는 장면이 오 기계로 수확하네 예 여기 봐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그 주변의 이야기들 주변의 이야기들 이게 뭐죠 이건 야생화죠 그렇죠 곤드레나물 꽃이 아니죠 그렇죠 곤드레나물 꽃이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홍보를 해요 굉장히 많이 홍보합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도 홍보하시는 거예요 자 사진 찍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우리 처음 수업할 때는 실내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 아까 그 그 뭐였더라 귀걸이였나요 귀걸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어디 꽃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야생화 같은 거 피기도 하고 꽃이 뭐 이렇게 뭐더라 클로바 꽃 같은 거 피지 않습니까 그럼 클로바 꽃을 그걸 딱 잘라서 쓴다고 해서 누가 싫은 소리 할 사람은 없어요 그건 대중적인 꽃이니까 동강에 한미꽃 유명해요 그럼 그거를 찍고 나서 꺾어서 버린다 그랬잖아요 꺾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건 욕먹을 짓이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좀 그렇게 지탄받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꽃하고 같이 찍으세요 아니면 밑에다가 밑에다가 뭔가 접시 같은 걸 하나 받치고요 꽃 자르지 말고 위에다 살짝 포개고 그런 거 올려놓고 찍기도 하고 그렇게 가을 되면 코스모스 꽃 있지 않습니까 코스모스 꽃을 이렇게 배경으로 놓고 그냥 이렇게 손에 들고 찍어도 돼요 귀걸이를 배경에 가을 분위기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나가서 찍어도 돼요 꼭 스튜디오에서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진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사진을 올려놓는 거야 또 이런 것들이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잘 제작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힘들다고 하면 이런 이력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던데요 그럴 수 있겠지 양천국에 사시는데 호주가 호주 제도는 사라졌는데 왜 안 나오지 정치적 얘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돼지 발정제 빨간 옷 어떤 거 아시죠 보세요 이렇게 책을 광고하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책을 이제 출판하고 나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서점에 가서 서점에 가서 자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딱 찍는 거야 내 책이 우리 출판사 책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처럼 그리고 이 책을 들고 잔재판에 놓으세요 그리고 찍는 거예요 이런 책상에 올려놓고 찍는 거예요 이런 모서리에 올려놓고 세워놓고 찍기도 해요 이거를 계속 홍보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책 내용이 어차피 클릭해보면 서점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또 출판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이런 사진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찍어요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책은 좀 부피가 있으니까 그런데 귀걸이 목걸이는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찍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그것도 요령에게 찍으면 돼요 예를 들어 카페 가셔가지고 야외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예쁜 접시가 있으면 거기다 귀걸이 올려놓으세요 그걸 찍는 거야 커피랑 같이 이렇게 그리고 그 포토스케이프에 가서 화살표 그려가지고 예쁜 귀걸이 이렇게 하나 더 댓글을 달아 놓으면 되지 풍선 도움 말 같은 거 풍선 말 같지 그렇게 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번 주까지 행사 때문에 못 나오신다 그랬는데 그런 스카프 같은 거는 그냥 어디 가서 나무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찍어도 되고 나뭇가지에다가 바람 불 때 찍어도 되고 팔에다 감아서 찍기도 하고 그렇게 또 핸드백 같은 데다 이렇게 묶어서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찍는 거예요 그런 사진들을 그런 사진들을 올려놓는 거죠 심윤서 선생님이 뭐라고 한 소리 했네 그랬죠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뭔가 병마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백 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하나를 하나하나를 전달해 주는 거죠 전달해 주는 거죠 여기 델에서도 이렇게 노트북이 나오는데 듀얼 모니터로 연결해서 트리플로 연결하게끔 하는 이런 걸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눌러보겠지 이렇게 사진 좀 찍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댓글이 없을 수도 있어 댓글이 없을 수 있어 상관없어요 아 여기 있다 우리 이윤정님과 한번 제가 좀 들어가서 볼게요 이윤정님 글이 이렇게 글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작업실도 찍으셨네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했죠 좋아요 글이 올라오면 제가 좋아요 눌러요 이건 못 눌렀네 그러면 이제 보면 좋아요 이렇게 누를 수 있고 그리고 소통을 해주세요 이렇게 소통을 해주세요 친구들끼리 서로 아는 사람끼리 소통을 해주면 좋아요 인창수님 같이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인데 출판사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사진을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 이야기예요 자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보세요 풀숲에서 던져놓고 찍기도 하고 어디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찍기도 하고 책을 이렇게 펼쳐 가지고 이렇게 찍기도 하고 이렇게 책을 홍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책을 아까 그 올려놓은 거죠 여기도 책이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식사하러 가서 레스토랑에 가면 레스토랑에다 이렇게 놓고 찍으세요 품격이 어울린다는 거지 좋아요 이런거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찍기도 하고 이렇게 책은 아무래도 부피가 있으니까 좀 촬영이 수월한데 작은 소품들은 촬영이 어렵겠지만 요령을 생각하지만 충분히 촬영이 수월해요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배님이세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 책에 대한 내용을 출판을 하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블로그에다 글자 쓰고 페이스북에 글자 쓰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알바를 쓴대요 알바를 쓰는데 200만원 준대요 한 달에 출퇴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책이 나오고 이 책을 홍보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거를 블로그에다 올려야 되고 어디서 올려야 되고 또 어디에 내 책 우리 책이 얼만큼 베스트셀러로 올라갔는지 조사도 해야 되고 그걸 하겠죠 그러니까 200만원 비용을 드리는 거지 근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절감하기 위해서 본인이 찍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글을 올리고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저도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 트위터도 해야 되고요 카카오 스토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도 해야 되고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밴드도 해야 되고 당연히 블로그는 지금 계속 베이스 캠프로 블로그는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카페를 하실 수 있으면 카페를 하시면 좋은데 카페보다는 밴드가 좀 가볍죠 카페는 무거워요 카테고리를 다 만들고 운영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밴드를 운영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밴드에다가 내 블로그 기사거리를 올리면 되고 그리고 그 밴드에 기사거리 올라가는 거를 페이스북에다 연동을 해도 되고 그럼 페이스북에서 그 기사거리를 클릭하면 밴드로 가고 밴드를 클릭하면 블로그로 가고 다 홍보가 되잖아요 줄줄이 연결이 되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죠 카카오 소리 같은 경우는 카톡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끼리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야 친구야 이거 어떠니 하고 보여주는 게 카카오톡이라면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보낸단 말이야 싫거든 그런 게 그럼 카카오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 그럼 내가 쓴 글이 상대편한테 띵동 알림만 오는 거지 보던 말던 그러면 그 중에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제 3회 다른 사람들도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카카오 스토리는 자기 친구가 아니더라도 이 주소로 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해갖고 내 글을 홍보도 할 수 있고 내 작품을 홍보할 수도 있고 카카오 스토리에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캘리그래피 글을 쓰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유명세를 타요 그렇게 해서 내 일상을 공개하는데 내가 아침에 뭐를 먹었고 점심에 뭐를 먹을 것이고 이걸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날 그날 있었던 소소한 것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주부님들이니까 주부님들이니까 훨씬 더 그게 수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지나는구나 그러면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계통으로 일을 하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일 쪽으로 가실 거란 말이에요 전혀 저와 다른 그 계통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조바심을 가지시면 안돼요 어느 한순간에 막 처리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베이스를 깔아 두면 그게 어느 순간에 잘 되는 거지 며칠까지 잘 해야지 이건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트위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 트위터하고 다른 거하고 묶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트위터도 요즘 제가 간혹 글을 써요 간혹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건 뭐냐면은 광고지를 광고지를 나눠 주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그래서 제가 스캔을 뜬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을 수도 있는데 스캔을 떠가지고 제가 올렸어요 이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거 보고 이거 왜 이런 걸 올려야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한 번쯤은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친구 중에 제 친구들이 1180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갈 거란 말이야 그걸 같이 보게끔 하는 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을 다 하시고 나면은요 페이스북을 다 하고 계시면은 마지막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꼭 로그아웃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로그아웃을 안 하면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정보가 남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로그인 기록이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남을 수 있는데 이게 보기 싫으시면 삭제하면 되고요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점점점 누르셔 가지고 설정에 가시면 고급 저 밑에 고급 항목에 가셔가지고 인터넷 기록 삭제가 있어요 인터넷 기록 삭제 누르셔 가지고 전체 기간 동안 내가 어디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를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비밀번호가 저장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비밀번호 관리까지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구글에 접속을 했었고 어디 어디 접속을 했었나 봐요 예전에 다행히도 비밀번호가 저장된 건 하나도 없지만 제가 예전에 다녔던 흔적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삭제해 놓으시면 비밀번호 저장 여부 확인을 꼭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집에서 비밀번호 저장시키거든요 그럼 클릭하면 바로 로그인이 되니까 편한데 외부에 나와서는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설정 점점점 눌러 설정 밑으로 데려가서 고급 그리고 여기 가서 밑으로 가시면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 관리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크롬은 그렇게 하시고요 크롬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로그아웃을 해야 되겠죠 로그아웃을 하고 여기 또 이제 흔적을 지우셔야 되겠고 이건 엣지 브라우저입니다 엣지 여기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설정이 있네요 밑에 설정 고급 설정에 있으려네 여기에 웹사이트 사용 권한 암호를 저장하도록 제한하겠다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웹사이트 사용 권한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암호를 저장 암호 관리 암호 관리 암호 관리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 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점점점 눌러서 잠깐 인터넷 스플로러는 환경 설정의 도구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가서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 그리고 삭제 버튼 눌러서 다 삭제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는 제가 이제 얘를 닫을 거 아닙니까 인터넷 스플로러 닫으면 내가 어디를 들락날락 거렸는지는 삭제하는 거예요 그거는 삭제하는 거고 대신에 내가 어디에 로그인 했는지는 안 남으니까 점점점 들어가서 옵션에 가서 삭제 버튼을 눌러 가지고 그동안 혹시나 내가 그동안 혹시 어디 돌아다녀서 로그인 했던 정보가 남아 있을 테니까 그거를 강제로 삭제하는 거죠 이거는 요기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는 내가 어디 어디 다녀서 뭐를 기록 검색을 했는지를 자동으로 삭제한다는 뜻이고 로그인한 정보는 여기 삭제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수작업으로 삭제를 해야 돼 수작업으로 수작업으로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얘는 체크해 놨으니까 알아서 검색 기록은 삭제가 되겠지만 안에 있는 정보들은 가정에는 집에서는 저는 이걸 삭제 안 하죠 로그인을 해야 편하니까 근데 혹시나 여러분이 어딜 다녔는지 그러면 반드시 끝나고 가시기 전에 삭제를 하고 가셔야지 그런 정보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충분히 되니깐 오늘 수업은 이제 SNS에 관한 내용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을 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연동하는 것도 오늘 해 봐야 될 겁니다 이제 먼저 트위터를 해 볼 건데요 트위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과거에는 계정이 없으시면 만드셔야 돼요 트위터라고 사이트가 있으니까 우리말로 트위터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간단해요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이름 전화번호 대신 이메일 사용하기 대신 이메일 사용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랬죠 네 그리고 다음 가입 필름번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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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번호를 저장하지 않겠다 하고 하면 되고 자 관심사가 뭐냐고 되어 있네요 관심사 에이 모르겠다 지금은 넘어가기 이런거 나를 위한 팔로우 추천 이래요 요즘 방탄소년단인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 여기는 공식 트위터 구요 여기는 요 체크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인증 받은 거래요 인증 받은거 에 강풀이란 사람 유명한데 이 사람은 인증은 안받았나 보지 에 여러가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냥 넘어가기 알림 허용 넘어가기 이게 뭐지 으 영어로 막 튀어나왔네 그렇죠 세팅하러 가야 되겠네 일단 닫아 볼까요 일단 닫아 볼까 이렇게 쟤가 이렇게 이렇게 뭐를 만들었는데 난리도 아니네 원래 제 트위 페이스북 트위터는 요 이렇게 우리말로 나오는데 근데 여기도 막 영어로 나왔다 그렇죠 영어로 나왔어 그럼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영어로 나온 이유가 어딘가에 그 나라별 나라별 뭐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이제 지금 이메일로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메일을 이용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 이메일이 진짜 니꺼 맞냐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가서 로그인을 하고 네이버에 지금 들어와 봤는데요 네이버에 메일이 하나 왔네요 여기에 트위터로부터 온 게 있어요 저는 컨펌 나와 해 가지고 이거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이 네이버 주소 전자우편 주소로 가입을 했어요 핸드폰 번호를 안하고 왜냐면 기존 핸드폰 번호를 다른 곳에 가입해 놓은 게 있어서 트위터를 그럼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 보면 어 맞네 하고 확인이 됐겠지 예 지금 여기 있어요 프로필이 한 30% 완성되어 있는데 마무리에 있어도 저야 되겠죠 자 요런 것도 해 봐야 되구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뭔가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세팅하는 게 있나요 요거 이름 누르면 요 이름 누르면 저기 얼굴이 있잖아 얼굴이 얼굴 누르면 여기 세팅 프라이버시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나왔는데 영어로 되어 있네요 우리말도 어려워 죽겠는데 영어로 나왔네 얘를 빨리 찾아서 한국어로 바꿔야 돼 그리고 0 9시죠 우리는 서울은 0 9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세이브 체인지 그러면 패스워드 또 입력이 되네 패스워드 또 입력이 되네 오예 우리말로 나왔어요 이제는 그렇죠 우리말로 나왔어요 아이디가 난리가 아니네 아이디가 난리가 아니네 아이디도 바꿔야 돼 그렇죠 기존에 제가 쓰던 아이디는 여기 정민리라고 있어요 기존에 제가 쓰던 아이디인데 새로운을 지금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디가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는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아이디로 가입하는게 아니라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으로 가입하잖아요 아이디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디지털 네 소당 오케이 된대 로그인 인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로그인 인증 이런거 로그인 인증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로그인 할 때마다 로그인 코드를 입력해야 된대 그러니까 내 핸드폰 번호로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제3자가 이거를 알고 있어도 접속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 변경사항 저장 할 때마다 비밀호를 물어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는 만들어놨어요 아이디는 만들어놨으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디지털 서당하고 만들어졌어요 여기다 이제 얼굴도 올려놔야 되겠죠 본인 얼굴이 올라가야지 여기 가서 프로필 리스트 모멘트 뭐 트위트 광고 뭐 분석 여러가지가 있는데 설정 및 개인정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아이디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한국어로 볼거냐 뭐 왜냐하면 국내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 일본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종류별로 있으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바일 모바일로 연결하는 거 핸드폰 등록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이메일 알림 누가 나한테 쪽지를 보냈다든지 그렇게 되면 나한테 알림을 보내주겠대요 굳이 뭐 연습하는 거니까 끄겠지 뭐 저는 알림은 제가 비활성 해놨어요 굳이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는 올려놓는 게 좋을까요 네 휴대폰 번호는 올려놓는 게 좋을까요 휴대폰 번호는 상대편이 몰라요 내가 로그인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내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를 트위터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번호를 제가 여기다 등록을 해서 하면 인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 이정민 훈장 핸드폰 이거 맞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비밀번호를 몰라 뭐가 안돼 그럼 뭘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 이정민 훈장 맞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맞다 이거야 그러면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보내주면 그거로 딱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러려고 핸드폰 번호 등록하는 거지 그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저번에 우리 페이스북 할 때 페이스북 할 때 제가 가짜 하나 더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기존에 핸드폰 번호 쓰던 거를 똑같이 등록을 했더니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이 니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너랑 같은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니가 아니라면 니 핸드폰 번호를 바꾸던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본인 인증 받기에 가장 좋은 게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남아 혼자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고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왼쪽에 이런 사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진을 등록하면 좋겠죠 그렇죠 어떤 사진 올려야 좋을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손가락질하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올릴까 손가락질하는 거 올릴까 손가락질하는 거 올릴까 손가락질하는 거 올릴까 오우 맘에 들었어 더 크게 더 크게 그럼 이제 사진이 여기 들어가겠죠 오우 예 자기소개를 해 주래요 자기소개를 해 주래요 자기소개를 해 주래요 자기소개를 해 주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어디서 하세요 스텍 노름도 알려달래 알려줄까 말까 건너뛰기 어디서 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그렇죠 서울에서 뭐 이런 걸 알려줘도 되겠죠 그렇죠 예 대략 대략 이제 프로필이 완성이 됐어요 오우 이렇게 글이 올라갔네요 요걸 투입해 볼까 오우 글이 하나 올라갔어요 방금 내 트위터를 만들었어요 샵 나의 첫 번째 트윗 다시 홈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글은 하나 썼어요 방금 전에 여기다 트윗하게 누르시면 돼요 트윗하게 누르셔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샵 하고 샵 샵 해시태그라고 하는 거죠 샵 샵 샵 샵 샵 샵 이렇게 트위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사진 올릴 거 있으면 여기서 사진 올리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투표 추가하기도 있고요 위치 정보 위치 정보를 여기다 켜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북구 웬 북구야 위치 삭제 위치 삭제 그리고 샵 이렇게 트윗하게 그러면 하나 올라가는 거죠 글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다고 글 쓰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트윗이라고 하는 게 뭐냐 트윗 근데 트위터인데 트윗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가 지적인다 지적이다 새가 지적이다 종달새가 지지배 지지배 이렇게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트윗이에요 그게 트윗이에요 그러니까 앞산에 있던 새가 지적이면 곧 옆산에 있는 새가 듣고 따라 지적이고 그러면 뒷산에 있는 새도 그 소리를 듣고 지지배 지지배 하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새들이 전달 전달해서 듣고 얘기하겠다 이거죠 그게 트위터의 모토예요 세 소리를 듣고 서로 전달하는 거죠 여기 보면 좀 팔로우 추천이라고 나오네요 팔로우 추천 그러면 모두보기 눌러보면 이 트위터가 이렇게 이렇게 누굴 올려주네요 대통령도 있고 방탄소년단 공식 쇼핑몰이라고 있네 박보검도 있고요 팔로워가 170만명이네요 그러니까 팔로워라는 말이 있고 팔로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페이스북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친구 요청을 하면 상대편이 친구를 받아줘야 서로 친구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위터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친구를 맺으면 끝나요 예를 들어 박보검이라는 이 사람을 제가 팔로우를 하면 박보검씨는 내 친구야 그러나 나는 박보검씨 친구가 아니지 박보검씨가 나를 팔로우를 해줘야 박보검씨 친구 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보검씨 친구는 30명이에요 박보검씨를 친구 맺은 사람이 170만명이고 170만4천명이고 박보검씨가 직접 친구 맺은 사람은 3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박보검씨는 누구랑 친구를 맺었을까? 하고 눌러보면 그 30명 명단이 떠요 혜리 걸스데이 혜리 응답하라 1988 장나라씨 이런 사람들이 심은경씨 이런 사람들이 박보검씨 친구래요 박보검씨 김기방? 그 멋있게 잘생긴 사람 김기방인가? 이 사람이 김기방이? 이 사람 아닌가요? 안경선 사람 김기방씨 아닌가요? 이렇게 여기 그러면 이런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이런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여러가지 이렇게 맞네 그럼 이 사람을 만약에 내가 친구를 맺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사람을 팔로우 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을 친구 맺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거죠 이 사람은 14,000건의 글을 썼어요 글 많이 쓰셨네 그렇죠? 김수로씨도 있네요 김수로왕 13,000개의 글을 썼어요 뭐 이런 것도 하나보죠? 당구도 하고 예 이런거 여러가지 이런 사람들을 연예인들을 친구를 맺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요즘 저는 제 성격은 그래요 요즘 걸그룹이 잘 모르거든요 아까 그 김기방씨라든지 김수로씨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편해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전혀 없는데도 그 사람이 편한거야 방탄소년단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가수 이름만 아는 거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팀 이름만 들어봤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널리 홍보하고 있잖아요 고맙죠 예쁘고 이렇게 김수로씨도 예를 들어서 팔로우 그러면 팔로우이 된거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언팔로우 누르면 내 친구에서 하나 빠져나가겠죠 다시 네 그러면 이제 김수로씨가 저한테 저한테가 아니라 김수로씨가 어느 날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김수로라는 사람이 글을 쓴단 말이야 13,384번째 글을 하나 쓰겠죠 그러면 저한테도 띵동 하고 연락이 오는거죠 근데 옛날에 은메기주거 은메기사로 김미화씨가 방송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차 하고 삭제했는데 그 팔로워들이 어마어마한 마음이 많잖아요 그게 쫙 퍼진거지 그래서 방송에서 차단 당했잖아요 그 사람은 블랙리스 올라가고 그랬던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방송문제가 많이 생겼던거 있었죠 이슈로도 나왔었잖아요 자 홈 그럼 보세요 김수로씨 글이 있잖아요 김수로씨 글 이건 제 지금 트위터에요 제 트위터 제가 쓴 글은 두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홈에 와보면 저와 연관된 사람은 팔로잉이 지금 제가 두 명이잖아요 김수로씨하고 김기방씨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쓴 글하고 시간대에 맞춰서 김수로씨가 쓴 글하고 이건 리트윗 한거네요 리트윗은 뭐냐면 그냥 퍼다 나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김수로씨가 글을 보다가 이 글이 맘에 들어 딴 사람 글이 맘에 들어 그럼 리트윗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내가 퍼다 날랐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이렇게 리트윗했던 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극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김수로씨가 이 연극에 출연을 하던 아니면 이 연극을 홍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연극 극장에서 이걸 홍보를 한다고 글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극장에서 트윗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수로씨가 이걸 보고 마음에 들어 그럼 리트윗하면 김수로씨도 김수로씨 화면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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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은 어디가 있지 김기방식은 글이 없나 음 다 리트윗했다고 뜨잖아요 그렇죠? 리트윗하고 뜨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난 것들을 많이 하네요 오지의 마법사? 잘 나갈 때 이렇게 동영상도 올라가고요 동영상도 올라가고 사진도 올라가고 글도 올라가고 그럼 여기 보시면 리트윗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리트윗 리트윗 리트윗이 지금 775개나 올라가 있어요 이 글을 이 사진을 775명이 퍼다 나른 거예요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팔로우 한번 볼게요 대통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정준하 바보인 척하는 바보 천재같은 바보 윤종신 박보검 박보검 아까 나온 거 있죠 여기 노희찬 노회찬 표창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종민운전을 검색하면 저도 하나 있겠죠 이건 제가 지금 만든 계정이고 이거는 제가 기존에 운영하던 거 그럼 이 사람은 친구가 몇 명이 있고 글을 몇 개를 썼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동영상도 링크 걸려 있으니까 클릭을 하면 동영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유튜브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유튜브로 넘어가겠죠? 유튜브에서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서로 이제 홍보하는 거 근데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 더 만든 것 뿐이니까 연습삼아 제가 만든 거고 실제로는 제가 이걸로 안 하겠죠 기존에 하던 거로 하겠지 그렇게 그러면 제가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인하는 거예요 로그인의 File 로그인 눌러서 사용하지 않음 저장하지 않겠다고 제가 하겠죠 자 이건 기존에 제가 하던 거에요 알림이 와 있네요 그렇죠? 23건이나 그동안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알림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에요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글을 썼는지 이게 뭐야 깜찍해 왜 외국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대? 제가 이 사람들 친구를 맺어놨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쓴 글도 여기 보이고요 제가 쓴 글도 보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길거래에서 누가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스캐너로 스캔을 떠가지고 올린 거에요 직접 이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릴 적에 이렇게 실종을 했는데 91년도에 실종한 거에요 그럼 몇 년도야 왜 단원구에 가서 단원구에서 실종을 했네 지금 나이가 현재는 37살인데 91년도니까 굉장히 어릴 적에 해서 지금 추정되는 모습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를 제가 해드리겠습니까 광고지 받아서 버릴 수는 없고 이 광고지 집에 있을 거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또 요즘 새로 신규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올려놓고요 신규 강의해놓은 거는 지난주에 2186번 조회됐대요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사전 올린 것도 보이고요 사진을 직접 올릴 수도 있고 링크를 걸 수도 있고 그러면 보시면 그런 거에요 트위터하기 누르면 글 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쓰세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트위터 지금 새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그럼 찾아볼게요 공개, 비공개가 어디 있는지 제가 그럼 글을 올리면 모든 사람이 보는 게 내 팔로워들이 보는 거죠 팔로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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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독백하는 거지 뭐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가봐서 찾아가지고 이 정도 찾아보면 가가지고 그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트위터 그 이름을 알면 들어가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건 공개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비공개로 할 거라면 뭐하러 트위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공개를 해야 돼요 SNS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룹을 만들어서 핀터레스트 같은 건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비공개하고 싶은 거 나만 보고 싶은 거 사진을 올려놓고 뭐를 올려놨는데 이건 나만 보고 싶은 거 이런 거 그게 있어요 그런 그룹이 그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면 음식에 관한 그룹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패션에 관한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을 따로따로 만들어요 의상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만 볼 거야 남들한테 안 보일 거야 그래서 비공개로 해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샵 샵 이런 식으로 해서 트위트하게 누르면 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유명인이 아닌 이상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팔로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어떤 여기 보면 팔로우 추천이라고 있잖아요 팔로우 추천 팔로우 추천을 누르시면 팔로우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아까 이제 처음에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뭐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원 인기 이제 그 그룹들 그런 사람들이 아까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없죠 여긴 없잖아요 지금요 예 저는 기존에 하고 있었으니까 몰라 아까 그 사람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제 팔로우 친구들 중에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 보면 그러면은 빅뱅 그건가 YG 글로벌 VIP 뭐 이런 것도 보이고 하문정 하문정 페이스북이랑 똑같이 뜨는 건가요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뜨는 건가요 전화번호요 페이스북은 그렇지 않나요 전화 그런 거 아닌가 페이스북 페이스북은요 전화번호를 등록을 하면 그 상대편 전화번호 연락처들이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앱을 안 깔아요 핸드폰에다가 그러면 내 친구들 있잖아요 약 5천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제 주소록에 다 붙어버려요 제 핸드폰 주소록에 연락처들이 있잖아요 연락처 주소록에 그 사람들 전화번호가 다 떠요 왜냐하면 전화번호 공개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공개했잖아요 그게 쫙 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공개해 놓은 것들이 그 몇 월 며칠날 누구 생일이다라고 띵동띵동 하고 다 뜨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핸드폰에다 페이스북 앱은 안 깔고요 그냥 웹으로 웹 페이스북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주소로 들어가서 그냥 페이스북에서 PC처럼 보기만 하거든요 근데 트위터는 앱을 깔아놨어요 그러면 내가 글 쓰고 그러면 연락 오는 건 있겠지만 연락처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팔로워를 받기도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팔로워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 보면 지금 트윗 매니저이라고 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제가 한번 볼게요 트윗 예약 발송 자동 답변 버스 속에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이쪽에 마케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팔로잉 팔로워도 비슷하죠 팔로잉 팔로워도 비슷하잖아요 친구 맺은 사람도 비슷하고 친구가 된 사람도 비슷하잖아요 서로 이 팔로워는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을 친구 맺은 사람이고 팔로잉은 이 사람이 친구 맺은 사람이고 비슷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맛팔이라고 그러죠 맛대고 팔로워를 맺어줬다 라고 해서 1대1로 아까 유명한 사람은 팔로워는 뭐 100만 명 200만 명인데 팔로잉은 아까 뭐 30명 이랬잖아요 유명인사들은 유명인사들은 팔로워는 많죠 아무래도 근데 팔로잉이 적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서로 비슷하거든 서로 비슷해 그럼 이제 팔로워를 제가 맺잖아요 이렇게 팔로우를 맺어주면 이 사람도 저를 팔로워맞어줄 거라고 아마도 아마도 그러면 한 명씩 늘어날 거 아닙니까 한 명씩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글 쓰고 글 쓰고 하다 보면 내 글이 퍼지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퍼지기도 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퍼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퍼지다 보면 나한테 친구를 맺는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늘어나요 블로그 이웃맺기랑 개념 비슷하네요 블로그 이웃맺기랑 개념이 비슷하네요 이웃맺기랑 비슷하죠 서로 이웃맺는 게 쉽게 말하면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되고 트위터는 그냥 이웃맺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아까 제 얼굴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팔로워가 별로 없어요 제가 예쁜 여자 얼굴 올려놓으면 팔로워들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웃기는 얘기지만 현실이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실제 이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낭만 고양이도 아니고 낭만 호랑이 되네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살아계신가요? 이 사람은요 김영쌤이 아니고 김빙쌤이라고요 김빙쌤이라고요 김빙쌤이네 그렇지 김빙쌤 이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프레젠트 vs 김이라고 되어있네 빙쌤 재밌네 이런 사람 또 팔로워 하나 해주면 좋지 그러다 보면 이제 뭐라 할까 내가 주체성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되게 싫어해요 종교를 갖고 있지만 종교적인 색깔을 너무 짙하게 진하게 표현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따 봐서 또 빼야 되겠죠 정치적인 얘기 막 너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당이 어쩌고 여당이 어쩌고 저도 알아요 그런 거 지금 세상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놈 죽이자 살리자 뭐 이렇게 막 심하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가차없이 다 빼버려요 보기 싫고 듣기 싫어서 그냥 자기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일하는 사람 사진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냥 부담 없잖아요 그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개인 블록 운영 중이래 요리와 맛집 좋아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팔로우 하는 거예요 천연비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팔로우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추천도 올라와요 이게 메일로도 와요 메일로 근데 저는 아까 요거는 제가 메일로 봤고요 아까 신규 가입했던 건 메일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메일을 열어보면은 이제 글 쓴 것들 제 팔로워들이 글 쓴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들이 띵동띵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요런 사람 저런 사람 친구 맺어보라고 소개도 해주고 그렇죠 근데 보면 좀 색깔이 약간 빨간 거 19세 이상 빨간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와요 네 일단은 이건 뭐야 경향신문에서 올라온 거네 그렇죠 음 이건 뭐지 영어도 아니고 뭐지 제가 이 사람을 팔로우 했나 보죠 안한 건데 이게 뭐야 그래픽을 이렇게 했네 여러 가지 이렇게 예 하하하하 여러분들의 초기 화면을 일단 꾸미세요 이 초기 화면을 프로필 사진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배경그림도 올려야 되고 이럴 때는 꾸며놓으셔야 조금 나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을 소개하는 저도 벌써 꽤 됐어요 2009년에 트위터를 시작했으니까 오래전에 시작을 했죠 글을 안 써서 그런 거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작업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 가서 프로필 설정 및 개인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필에 들어가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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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로그인 인정 설정 뭐 이런 거는 제가 안 한다고 그랬고 이건 뭐냐면 내 기록 요청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을 따로 파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도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흔적이죠 흔적 흔적 나만의 흔적 이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트윗 비공개 설정하기 이후에 트윗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비공개 설정을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내 글은 남들이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위치 정보를 포함하여 트위트하기 예 누구나 나를 사진에 태그하도록 허용할 거냐 연락처 관리 다른 사람이 내 전화번호로 나를 찾을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저는 뭐 다 허용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허용을 무조건 허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민감한 내용의 미디어를 표시하기 민감한 컨텐츠 숨기기 만약에 이거를 해제하면 뭐가 된다 민감한 내용도 보인다 민감한 내용이란건 과연 뭘까 하는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9 빨간색 빨간색 뭐 이런거 그런거니깐 보셔야되고 그렇죠 네 뮤트한 계정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계정을 내가 어 안해야지 단어 같은 것도 있어요 단어 예를 들어서 뭐 욕지거리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글은 내가 안 보겠다 차단된 계정 제가 이제 차단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여러가지 있으니깐 확인하셔야 되고 에 네 네 kim 으 으 긍정의 사진을 바꿔야 되겠는데 에 프로필 수정에 들어가서 에 여기 프로필 사진 바꾸고 여기 프로필 수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셔서 배경그림 바꾸실 수 있으면 바꿔보세요 좋은 그림이 있으시면 멋있는게 있어야 되는데 간격한 반격이 계실 것 같네요 간격한 반격은 이 그림 올려볼까? 너무 크다 너무 커 블로그 타이틀 만드시 해주면 아 근데 이거랑 겹쳐버렸네 반대로 놔야 되는데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언제라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바꼈어요 잘했어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권련형 전자담배 이거 안 좋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쓰세요 담배는 무슨 맛으로 피울까? 권련형 전자담배 몸에도 좋지 않다 그러는데 이번 참에 끊죠?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도 돼요 세상 이야기 쓰시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 쓰는 거 참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인 이야기 쓰는 것은 참 조심스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훈훈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훈훈한 이야기들 그런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명절 때 보면 고속도로 막 주행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 운전석에서 하면 안 되겠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통사고가 그러면 그걸 트위터로 올리더라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자기 팔로우들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 팔로우들은 또 그 팔로우들한테 또 전달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도로교통공사에서도 항공촬영을 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cctv로 즉각 즉각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그런 여러 가지들 여기는 또 이렇게 홍보도 해요 자기네들 거 이거 눌러보면 자기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육스라고 하는 홈페이지 만드는 기능들입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홈페이지 만들게끔 홍보도 하죠 이렇게 연합뉴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연합뉴스 들어가서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근데 어디가 있다는 거야 다 광고만 있지 아 요거만 제목만 속보라고 내용은 다 광고고 와 이런 거라든지 누가 이렇게 또 와 좋죠 그렇죠 이게 그래픽이야 어디서 이렇게 기구들이 올라와요 좋은데요 아 다음에 사진 찍을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커피잔 들고 내가 이렇게 착각 찍어야 되겠어 오 되게 이쁘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것도 리트위드 하면 되죠 뭐 음 뮤트하기 차단하기 신고하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하지 마시고 응 리트위드 이런 거 리트위드 하면 되죠 이렇게 리트위드 하면 되죠 글이 올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에다 글을 올려요 누구더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전향한 선수 있죠 이번에 은퇴했잖아 요즘 저기 저 광고도 나오던데 흉터 광고 옛날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다가 스피드 스케이트로 전향을 했는데 이번 평창 올림픽 때는 별로 성적이 안 좋았죠 그렇죠 그 사람은 인스타그램에다 글 사진을 많이 올려요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고 그거를 트위터에다가 링크를 걸어요 트위터에 가서 보면 클릭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인스타그램으로 나오죠 굉장히 많이 요즘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지 여행 중에 있는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써서 올리더라고요 또 이렇게 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나오네 띵동 하고 올라왔어요 여기에 글들이 올라오네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여기서 트위터 하나 올라왔습니다 하고 나오겠죠 유명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전에 유명한 사람 김연아 선수가 김연아 선수 여기 있어요 제가 이 사람 글이 하나밖에 안 왔어요 김연아 선수가 옛날에 최고였었어요 팔로워 수가 그런데 이분은 여기 2010년에 가입을 해갖고 뭐 다른 게 없었나봐요 글을 안 쓰셨나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팔로워가 과연 누굴까 유일한 친구 김재동씨 김재동씨가 유일한 팔로잉인데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김 어 이거는 바뀌었다 예전에 그냥 연하라고 썼거든요 김연아라고 한 거는 새로 만든 거네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트위터가 그런가 연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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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거 보고 따라한 거예요 제 이름을 김재동씨는 또 얼마큼 되나 볼까요 보세요 116만명이죠 그렇죠 트윗도 많이 올렸네요 팔로잉도 제법 있고요 보통 연예인들은 팔로잉들이 별로 없는데 제법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더라 이외수 선생님 이외수 선생님 있잖아요 그렇죠 글도 많이 올리셨어요 이렇게 짤막한 글인데 140자라고 하죠 우리 140자 140자의 글을 올리는 거예요 이 140자의 글을 가지고 다시 책을 또 만드셨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제가 이분에 대한 어떤 소설이나 이건 잘 모르고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내용은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평가할 일은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전에 어떤 신문 기자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준비를 했었나 봐요 재능기부 차원에서 뇌과학에 관한 강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카이트 교수예요 근데 강의를 하려고 봤더니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럼 그 공간에서 제공을 해 누군가 해줘야 되고 그럼 간단하게 음식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음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기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 기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좀 글을 좀 보내달라 트윗을 해달라 왜냐하면 팔로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이번에 무슨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하시라고 그랬더니 뭐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이제 카이트의 과학자 교수님이 이제 젊은 교수인데 뇌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장소는 어디서 했냐면 저기 어디 폐교 시골에 어디 폐교 근데 거기에 오신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지역 어린이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전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카메라 음향을 내가 담당하겠다 나는 간단하게 음료를 좀 준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모여가지고 아주 강연을 아주 성공리에 맞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BBQ 광고도 했었어요 트위터에서 BBQ 많이 사드세요 라고 난리가 났어요 팔로워들이 지성인이 대놓고 광고를 하시냐고 그렇게 근데 이준수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나 천만원 받았다 그랬거든 광고비 천만원 받았으니까 BBQ 많이 먹으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뭔 소리냐 했더니 이 천만원은 내가 장학금으로 내놓을 건데 장학금을 보내준 BBQ 회사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댓글을 그렇게 다른 거죠 이게 내가 그냥 내가 내 욕심으로 돈을 받은 거라면 할 수 없지만은 장학금으로 내놓을 건데 이번 처음에 홍보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왜 그렇게 했냐고 해가지고 BBQ 광고도 한번 때린 적이 있고요 그렇게 그렇게 많은 재미난 일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겠지만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 가서 블로그에 가면 우리 이제 블로그 글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쓴 글을 예를 들어서 제가 글 써놓은 건 있는데 잠깐만 제 거로 한번 가볼까요 5일차 강의 해 놓은 건 있어요 5일차 강의 해 놓은 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다른 강의를 하나 올려볼까요 이거 글꼴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올려볼게요 글꼴 이거 이제 블로그 수업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글꼴을 사용해도 된다 어떤 글꼴이 있느냐라고 해서 쭉 제가 이제 정리를 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강의 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적어 놨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그 글꼴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가게끔 다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랬더니 왠걸 여기에 블러터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면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꼴을 클릭하면 그 사이트로 가 이게 가게끔 여기 있는 거 뭐 테룡 고딕 제목 이런 걸 누르면 깨진 것도 있는데 가드라고 이렇게 성동명조 그러면 성동명조체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로 잘 해 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제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은거지 이렇게 그러면 제 블로그가 요거잖아요 요 주소줄에 있는 거 요 주소줄에 있는 거 URL 복사를 하던 아니 얘를 복사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글을 올리는 거예요 트윗하기 눌러서 컨트롤 v 를 누르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칸 뜨고 붙이면 안 되죠 붙이면 연속이 되니까 떨궈야지 이렇게 떨궈야지 그리고 제목은 요거 이렇게 써야지 이 제목을 요거 써야되고 이렇게 쓰고 그래서 한 칸 띄우고 샵 저는 무조건 이정민훈장 샵 디지털 서당 저는 항상 이거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항상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폰트 골뱅이가 아니라 폰트 무료 폰트 폰트 샵 글꼴 무료 글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트윗을 하면 반응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트윗을 다시 눌러보면 되겠죠 여기 눌러보면 다시 여기 올라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링크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링크를 누군가가 와서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블로그로 진입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 글을 올리신 글을 홍보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트위터에 올리시면 돼요 트위터에 올리시면 돼요 트위터에 올리시면 돼요 트위터에 눌러서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사진만 사진만 올릴 수도 있어요 음 요런 사진만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사진을 하나 더 올려야지 그렇지 음 이 사진을 같이 올려 봐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개 사진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어 제 이 모습이 제 모습인데 일본 초성화를 그렸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 누군가 답변이 오겠지 뭐 잘 그렸네 똑같이 그렸네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구요 아빠 사진하고 똑같은데 뭘 그러더라구요 그런 걸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쓰시는 거예요 음 음 음 김제동 씨라든지 또 이베수 라든지 이베수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달라이 라마 네 보세요 1800만명 팔로잉은 한 명도 없어요 팔로워는 많아요 이분이 어떤 글을 썼을까요 보시면 뭐 글들이 있겠죠 그렇죠 번역하기도 있네 번역하기 이렇게 이렇게 이게 번역하는 기능이 좋아요 뭐가 크롬 브라우저가 번역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어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번역해 주는 건데 번역하는 기능이 구글에서 한 게 아니라 MSI에서 해줬다고 나오네 네 이렇게 번역했던 내용도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뭐 종교지도자잖아 전세계주로 유명하신 네 내가 아는 팔로워가 117명 있대 이 안에 별거를 다 보여줘요 별거를 다 보여줘 그러니까 여기다가 욕취거리 써놓고 도망가면 다 잡아내 이 사람 저 사람 거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의상 의상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검색해볼까 의상 근데 이거는 의상 의상이라는 컨텐츠 내용을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좀 그렇겠다 이 사람들의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는 우리가 모르죠 어떤 직업인지는 모르죠 뭐 음 그 팔로워들 좀 많이 보시고 팔로우 추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보셔 가지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그런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컴퓨터 좋아하니까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죠 어쩔 땐 정치인도 팔로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어 목사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시고 트위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아까 달라엘 아마 이런 분도 뭐 제가 팔로우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음 만들어 나가시면 어느 순간에 뭔가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어떻게 들어왔냐면 본인 프로필에 설정 및 개인정보에 오셔가지고 왼쪽에 앱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클릭해 보면 요렇게 페이스북으로 연동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네이버도 있고 뭐 트위터 포 안드로이드 뭐 워드프레스 뭐 트윗KR 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연동을 시키시잖아요 연동을 시키시면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트위터에서 왔잖아요 트위터에서 제가 조금 전에 트위터에서 글 쓴 것들이 있었잖아요 트위터에 글 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는 별로 제가 직접 여기다가 뭐 강의에 관련된 장 정보를 올리진 않아요 트위터도 올리면 페이스북으로 오니깐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면 중복이 올라가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얘를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얘를 클릭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차피 유튜브에서 제가 링크를 연결해서 뽑은 거지만 여기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 이런 정보들은 트위터에서 온 거잖아요 트위터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트위터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제 트위터로도 접속을 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트위터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트위터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 트위터에 있는 글을 페이스북에서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트위터에 올린 글은 유튜브 상에 있는 동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거는 어차피 제 페이스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여기 이정민훈장이라는 샵텍을 올린 거고요 해시텍을 올린 거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 내용들은 트위터에서 글을 올렸으니까 트위터에서 글을 올렸으니까 이거를 볼 거란 말이에요 트위터를 클릭해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직접 올리는 거하고 트위터에서 올린 거를 연결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직접 한번 올려 볼게요 직접 한번 올려 볼게요 요 블로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니다 아니다 동영상에 관한 걸 한번 해 볼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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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직접 한번 올려 볼게요 여기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직접 제가 게시를 하게 되면은 왜 안 올라온다니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직접 쓴 거고요 아래꺼 요거는 트위터에서 쓴 글이 페이스북으로 연계가 된 거고요 겉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얘를 지우고요 여기다 사진도 올릴 수가 있어요 사진도 올릴 수 있어 예를 들면 제가 저 강의를 하기 위한 강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 강의를 하기 위해서 5일차 사진을 올려놓은 그림을 만든 게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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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도 올리려면 동영상은 직접 올려야 되잖아요 제가 동영상을 갖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거 요 주소 요 주소 유튜브 주소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를 게시를 하게 되면은 더디누 요거는 제가 사진 올린 거예요 사진 올린 거라고 사진 그림을 만든 거를 이거 그림이에요 그냥 그림 음 음 이 강의 내용이 이런 거다 요걸 클릭하면 이 강좌로 가겠죠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클릭하면 바로 유튜브로 가게끔 하는 게 영상이 바로 보이게끔 할 수도 있고 그럼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림을 직접 올리는 게 깔끔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링크는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만약에 블로그 아까 이 블로그 있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 블로그 주소 이 지금 상업적으로 이거 가능한 블로그 글꼴 모음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여기다 직접 써볼까요 여기다 쓰고 요 주소를 요 주소를 링크를 건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보기가 돼요 이렇게 미리 보기가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이건 지워도 되고 제목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고 아까 페이스북을 통해 트위터를 통해서 들어온 거는 트위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기다가 트위터에 링크를 요거는 이제 블로그 링크예요 블로그 링크 요 블로그 링크가 약간 줄어들어서 오죠 그렇죠 이 블로그 요거를 사실 두렵죠 여기는 블로그 블로그.네이버.com 하고 뜨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t.co 뭐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 대신에 여기는 있으니까 이걸 눌러보시면 되겠지 이거는 링크 없고 그냥 클릭하면 넘어가게끔 한거고 음 방법은 여러가지예요 방법은 여러가지예요 방법은 여러가지예요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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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법을 연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해서 글을 쓰시면 그 글이 어디로 페이스북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편하겠죠 한 번 써면 두 번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는 그러면 지금 이 본래는 유튜브 상에 있는 동영상인데 유튜브 상에 있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가서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클릭하면 오게끔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트위터도 홍보도 하고 유튜브도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도 홍보하고 블로그도 홍보하고 그럼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은 저에 대한 트위터도 볼 수 있고 제 블로그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직접 연결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트위터는 트위터도 글을 쓰고 블로그대로 따로 글을 쓰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쓰려면 가능은 한데 아까 이런 거 이런 거 이 많은 글을 트위터도 어떻게 쓸 거냐고 페이스북에 쓸 수는 있어요 페이스북에 쓸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블로그에 쓰는 게 제일 좋아 블로그에 쓰고 블로그에 있는 기사 거리를 트위터로 쓰고 페이스북으로 쓰고 펀너라는 게 편하죠 어차피 내 거니까요 그게 편하지 따로따로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사진 올릴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진을 이제 보면 그 사진에 링크를 거는 기능은 없어요 한번 해봐야지 뭐 그 다음에 이 카카오스토리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이것도 강의를 올리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 신규 강좌를 올린단 말이야 좋은 이야깃거리 있으면 좀 올리기도 하고 예전에 안 썼는데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카카오스토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밴드도 여러분들 밴드 하시는 거 있으니까 밴드에도 올려야 되고 똑같은 강의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밴드에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똑같이 올리거든요 그러나 밴드에다 직접 글을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블로그에 있는 기사거리만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요거 요거를 복사해서 요거다 글쓰기에 들어가서 붙여넣기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자동으로 뜬다고 어제 이 기사거리가 떴길래 반가워서 링크를 걸었어요 요 애기 모습 기억나세요? 그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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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번가 버건가 그 할머니에요 실제 할머니 91세 되신 할머니인데 애기 4개월 때 그림을 누가 그려줬는데 이게 이제 응모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90년째 지금 모델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요번에 모델이 바뀌었대요 91년 만인가 다온종욱은 어린이인데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쿡할머니? 거버 거버 우리 애들도 이 거버 이유식 먹고 컸으니까 근데 요 어린이가 새로운 모델이 됐어요 그런 예쁜 글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거 올리기도 하구요 요런거 요것도 마찬가지 아까 그 블로그에 있는 기사거리를 그대로 그냥 주소만 여기다 붙이면 링크가 올라가요 어렵진 않단 말이야 강의 같은 거 올리고 그러면 이제 이 강의를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유튜브로 돌아가서 강의를 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다 연결을 시키려고 제가 그냥 거미줄처럼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강의를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시라고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 공부방에 있잖아요 공부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 홈페이지를 아는 사람만 보는 거잖아요 제 홈페이지 모르는 사람은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에도 올려놓고 트위터에도 올려놓고 트위터에 올리면 페이스북으로 가고 밴드는 제가 또 링크를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카카오 스토리 또 링크를 걸어서 올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 서로 다 그러니까는 집에 오면 한 6, 7군데 링크를 걸죠 강좌 하나 그건 뭐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동영상을 업로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업로딩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10분이면 7, 8개 다 해요 그냥 쭉 기계적으로 하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어쩔 때나 이제 깜빡 까먹고 못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저도 까먹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선생님 이번에 강의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 올라갔는데요 그랬더니 이름을 바꿔 쓴 거야 블로그 수업인데 트위터 수업이라고 올려놨어 이렇게 거꾸로 이름을 잘못 써서 올려놓은 거야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집에 오면 해롱해롱 되지 뭐 정신 없으니까 요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연동을 시키다 보니까 네이버하고 트위터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여기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링크 주소 중에 트윗KR이라고 보셨어요 혹시요? 여기 트위터 옆에 보면 트윗KR이라고 있어요 이 트윗KR은 뭐냐면요 처음에 이찬진 씨가 이찬진 씨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트위터를 보급했어요 트위터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영어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영어로 되어 있는 트위터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찬진 씨가 이 트윗코리아라는 거를 트윗KR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글 써도 트위터에 올라가고 트위터에 글 써도 여기다 올라오게끔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트위터하고 연결해가지고 대신에 여기는 우리말로 메시지가 보이는 거야 우리말로 메시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본래 트위터는 140자에요 영어로 140자 우리말로는 70자가 들어가요 반문 메시지거든 길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었니? 밥 먹었다 뭐 먹었니? 뭐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긴 글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글을 길게 좀 쓴 거였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트윗KR을 이용해서 글을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트위터도 우리말 다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트위터도 다 우리말 지원하고 다 이것도 우리말 지원하니까 이제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똑같아요 트윗KR은 예전에는 트윗KR에 들어가서 글을 썼어요 그러면 내 쓴 글이 이 글이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메뉴가 영어로 돼 있던 건데 얘는 우리말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는 트윗KR은 본래 계정이 있었잖아요 그 계정 거로 바뀌더라고 아까 뭐 김재동 씨라든지 달라이 라마라든지 이런 사람 계정이 보이듯이 트윗KR도 트윗KR이라는 계정이 따로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계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국내 서비스를 트위터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이 트윗KR 서비스는 사라졌어요 근데 없애기가 좀 뭐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트윗KR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지금 연결이 아까 여기 링크 있잖아요 링크를 클릭하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생각나서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초창기 이제 우리나라 트위터가 보급이 됐을 때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거니까 그렇게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친구들 보면 친구들 보면 많은 팔로워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팔로워들의 쓴 글을 예를 들어서 여기 위키트리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위키트리의 글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를 하면 좋을까요 리트윗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리트윗 좋아요 누르면 돼 이거는 좋아요 누르면 되는 거고 다시 빼면 빠지는 거고 요기는 답글이니까 댓글 다는 거죠 멋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쓰면 되는 거고 요거는 쪽지 보내는 거예요 직접 쪽지를 보낼 수 있는데 쪽지 함부로 보내면 트윗이라 하니까 자 여기 리트윗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리트윗 그러면 여기다가 음 그럼 이렇게 하나 쓰는 거지 뭐 이렇게 그리고 트윗을 누르면 이 글이 이 글이 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블로그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이웃 블로그로 한번 가볼까 그럼 이제 이런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글들에 대해서 보다가 마음에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유 걸잖아요 공유 공유 걸잖아요 그렇죠 블로그로 공유를 걸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 메일로 보낼 수 있고 밴더로 보낼 수 있고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리트윗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글을 제가 또 퍼뜨리는 거죠 그럼 이제 가서 제 거를 보면은 리트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클릭해야 실제로 가서 보이겠죠 실제로 보이는 거는 가서 봐야지 나한테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해서 가서 봐야지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블로그를 하면 공유가 걸려 있다고 나오고 내가 남의 블로그로 공유를 걸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디 갔느냐 여기 있네 검색 비호용 이거 공유한 거예요 공유 공유 남의 글을 제가 퍼다 날은 거라고 원문은 이거야 근데 이 글은 내 글이 아니라 남의 글을 제가 공유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검색해서 빠지지 내가 쓴 글이 아니니까 그 사람 글이잖아 그 사람 글이니까 남의 거로 이렇게 가져와도 돼요 남의 거를 가져와도 돼 그런데 가져올 때 보면 이런 것도 있죠 강아지 머리를 저렇게 묶어놨어요 너무 예뻐 근데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여기서 가져온 거 거기서 가져왔다고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택배가 오나 안 오나 지금 보고 있는 거래요 고양이들이 여기 밑에 고양이 하나 있고 뒤에 고양이 두 마리 있죠 그래서 택배 오는가 안 오는가 확인 중이래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너무 이쁘더라고 이거 아기야 아기 아기야 그런데 걔는 더 커 저 처음에 곰새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기야 아기 아기가 옷을 저렇게 입고 가는 거였는데 자꾸만 넘어져 얘가 안 끌려오지 그렇지 그래도 거기 가서 기다리고 그러더라고 이런 그림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그림들이 있어 가지고 이 고양이가 균형성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자빠지더라고 저렇게 이렇게 에에에에에 꼬꾸라져요 이렇게 하하하하 재미있어 가지고 제가 좀 퍼 왔어요 이렇게 다나와 해서 퍼 나온 거에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퍼 온 거에요 퍼 온 거야 근데 이건 어떻게 퍼 오냐면 링크를 걸은 거죠 우리가 블로그에다 글 쓸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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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이 너무 예쁜 거야 그러면은 원래 그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글을 요거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제목을 쓰고 나서 내용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내용을 어떻게 쓰냐면 링크를 건다고 링크 그럼 요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거든요 이거 링크 거는 거니까 죄가 아니죠 잘못이 아니죠 이 사람 글을 이 사람 글을 내가 복사해서 복사해서 포하면 안 되지 함부로 이걸 복사해가지고 뭐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얘는 링크를 걸었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렇게 그렇게 링크를 걸어가지고 링크를 거는 것도 검색에서는 제외가 있나요 링크를 거는 건 어차피 그렇죠 검색 대상에 들어가죠 공유하는 거는 링크 검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내가 여기저기서 링크를 걸어서 짧게 한 거잖아요 이거는 들어가요 이건 들어가요 응 얘는 뭐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글을 쓸 때 글을 쓸 때 글 쓰는 방법이 이것도 링크를 걸은 거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글쓰기 들어가서 글쓰기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동영상을 동영상을 직접 가져와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에는 동영상 링크를 걸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유튜브는 유튜브에다 올리고 네이버는 네이버도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이버에는 60분까지 업로드 가능하고요 이게 뭐야 4,096메가니까 4기간에 4기가 4기간은 얼마큼 되는 거예요 용량이 우리가 동영상을 올리려면 용량이 좀 제법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동영상을 만들면 이것도 보세요 1시간 25분 지났잖아요 1시간 25분 지났잖아요 그럼 얘는 60분까지 업로드 가능하니까 못 올릴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동영상 만드는 건 못 올린단 말이에요 네이버에다 유튜브는 20시간도 올라가요 20시간도 올라가요 4테라까지 올라가요 4테라까지인가 굉장히 엄청난 기능 용량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는 보통 짤막 한 20분짜리 이런 거 올리죠 그런 거 올려야지 또 속색인다 불안스러워 지금 뭐가 불안스러워 하여튼 뭐 블로그 올리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깐 자주 쓰세요 자주 써서 올리셔야 되고요 자 이제 트위터 하고 트위터 하고 이제 그런 거는 마무리 질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나오셔야 돼요 로그아웃 하고 근데 이제 주무실 때 취침 모드로 해 놓으면 뭐가 된다? 취침 모드? 왜 취침 모드? 색깔이 변하나요? 이렇게 틀어 놓고 잔다고? 아 그냥 로그아웃 해야지 아니면 닫든지 그 다음에 얘도 닫을 거고요 로그아웃 닫을 거고요 얘도 닫아야 되고 닫아 볼 겁니다 블로그도 글을 닫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그인 했던 정보들 있잖아요 로그인 했던 정보들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지우는 게 가장 좋으냐 쩜쩜쩜 누르셔 가지고 쩜쩜쩜 누르셔서 설정 쭉 내려가시면은 고급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기본 말고 고급에 가서 지난 한 시간 말고 전체 기간에 대해서 제가 보세요 여기에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운로드를 23개를 받았고 비밀번호 저장하는 건 없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다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 버리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이 컴퓨터를 쓰셨을 거 아닙니까 크롬 브라우저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정보가 사라지고요 특히 여기 비밀번호 혹시나 저장해 놓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셔 가지고 예 이렇게 이 비밀번호 저장 여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저장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렇죠 예 현재는 비밀번호 저장된 게 없다고 나와요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어떻게 정보를 정리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톱니바퀴 도구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가서 마찬가지로 종료할 때 검색기록 삭제 이거는 제가 어디어디를 돌아다녔는지를 삭제하는 거고 검색한 거 뭐를 검색했는지 삭제부터 누르셔서 이거는 수작업으로 삭제하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그러면 제가 어디어디를 돌아다녔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비밀번호 성장에 설정해 놓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꼭 한번쯤 나가실 때는 꼭 한번 하셔야 돼요 자 인스타그램 한번 가볼게요 인스타그램이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해도 돼요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셔도 돼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회사를 페이스북에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로그인하셔도 되고요 로그인하셔도 직접 로그인하셔도 되고 근데 저도 어쨌든 헷갈려요 그럼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면 되겠지 여기다 아이디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디지털 선악이라고 써있네 예쁜 쳐다가 또 여기 한 분이 또 계신 좋아요 누르시면 돼요 좋아요는 누를수록 좋은 거예요 집 나간 여자 마냥 이 사람은 꼭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네 누군지 아세요? 신문희 씨라고 하는 가수예요 성악 전공 하신 분인데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를 부르신 분입니다 저 산자락에 그 노래인데 예전에 1박 2일 저 백두산 가다 거기에 주제곡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광복절 뭐 삼일절 이런 거 행사하면 항상 이 사람이 노래를 나와서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누구더라 그 국악소녀 있죠? 송소희 씨 그 송소희 씨가 또 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를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송소희 씨가 요즘은 많이 나가 신병장이에요 신병장 신문희 신문희 씨인데 별병이 신병장이에요 만련병장처럼 아주 그냥 이렇게 글도 올라왔네요 그렇죠? 좋아요 껌치 누르시면 돼요 이런 글들이 올라와 홍보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출판사 사장님이신데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좋아요 해주는 거지 뭐 네 이런 거 글을 뭐 여기 사진도 여기저기 찍어서 올리시네 이렇게 종류별로 이거 뭐야 아 우리 여기 그래픽 선생님이세요 요즘은 강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랑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쓰시는 분인데 요즘 또 사업을 하시나보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 드신 사진도 올리기도 하고요 여기다 뭐 이렇게 예쁘게 또 뭐 이렇게 꾸며놓으셨네 지금은 예 포동포동해졌네요 예전에 더 날씬했는데 예 고런 이런 사진도 올려요 이렇게 이런 오 뭔가 했네 예 이런 사진도 이렇게 올라왔네 그렇죠 이런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위험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서 사진 찍더구만 예 누가 이제 여행가서 찍은 사진인지 예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진도 올리고 그래요 저를 팔로우 했대요 팔로우 했대요 이렇게 여기면 이제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린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사진들 올렸어요 뭐 밥먹은 사진도 올리기도 하고 제가 텃밭 키우던 거 사진 찍은 거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올리는 거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이거를 여기를 만약에 올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링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링크 여기 주소 있네 링크 주소 이거 이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해서 트위터에다 붙여넣기 하면 되죠 트위터에다가 그럼 트위터에 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트위터 올리면 페이스북도 올라가겠죠 연동을 하는 거예요 김아랑 선수인가 그 스피트 스케이트로 전향한 김아랑 선수가 이 인스타그램에 글을 많이 올려요 사진 올려요 올려가지고 저는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근황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트위터에 올라오니까 트위터에서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는 사진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사진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여기는 없어요 프로필 편집을 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하시면 돼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내가 여기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찍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팔로워는 몇 명이고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팔로잉은 몇 명이고 팔로워 팔로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팔로잉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취소하면 안 되겠지 팔로잉이 돼 있는 거죠 지금요 팔로워들 팔로워들에 가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있으면 팔로워를 누르면 이 사람도 이제 이 사람 쓴 글을 제가 보는 거죠 여기는 팔로워는 제가 친구 맺은 거니까 이분들이 이제 글 쓴 게 저한테 오는 거죠 그렇죠 사진 올리면 저한테 오는 거죠 인스타그램 초기 화면에 제가 팔로워한 친구들 신병장애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한 장인가 보네요 사진이 여러 장이면 화살표가 나타나는데 한 장만 올라가 있어요 이게 뭐야 프랑스에서 지금 뭐 생활하고 있나 보죠 거기 워디유 지도 갈라니까 이렇게 요즘 계속 나가 있네요 노래를 안하나 보네 이제 세상만서 때려쳤나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글을 올릴 수 없으니까 올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사진이 저는 컴퓨터에 있거든 스마트폰에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있으니까 컴퓨터에 있는 사진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은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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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에서 업로드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럼 이제 인스타그램 컴퓨터에서 사진 업로드하는 방법을 누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클릭해보면 설명이 올라와 있어요 개발자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된대 그래서 Ctrl Shift I를 눌러서 개발자 모드를 연대 그래서 모바일 버전으로 전환한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이 기능을 막았어요 인스타그램이 이건 옛날 얘기에요 Ctrl Shift I를 누르면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여기 여기에 지금 화면이 달라졌죠 갤럭시 S5 형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이패드 형태 이렇게 바뀐거에요 지금 화면이 아이패드는 이렇게 나오나봐요 그럼 여기에 글쓰는 날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 들어가서 Ctrl Shift I 눌러가지고 이거 보면 갤럭시 S5라고 선택하면 갤럭시 S5 형태 핸드폰 형태로 뜨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 모드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글쓰기 버튼이 생긴단 말이야 이 사람 설명대로 본다면 이 사람 설명대로 본다면 여기 글쓰기 모드가 떠가지고 글쓰기 모드가 뜨면 그때 올리면 된다는 얘기에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PC 모드에서는 안되니까 Ctrl Shift I 누르면 이렇게 전문가 모드로 바뀌어서 여기에는 핸드폰 형태가 떴으니깐 여기서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기능조차도 막아놨다고 인스타그램이 이거는 안돼요 제가 다 해봤어요 죽기 살기로 해봤더니 안돼 그래서 뭐 뿔딱지가 났죠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이 기능은 예전문에 막아놨어요 인스타그램이 연습 한번 더 해본거지 뭐 이렇게는 안돼요 이건 안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돼 여기 보면 크롬 확장 프로그램 모드라는게 있어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 활용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진이 핸드폰에 없대니까 찍은 사진이 없어서 찍어놓으면 무조건 다 PC로 옮겨놓으니까 PC의 사진이 수십만장 있으니까 얘를 올리고 싶은거지 그러려면 PC에서 크라우드로 보내야 되고 크라우드 다시 핸드폰을 또 받아야 되고 저는 안올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스마트폰으로 하죠 태블렛으로 하지 근데 안되니깐 안되니깐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요렇게 이제 얘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니까는 인스타그램 확장 프로그램 이라는게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 앱스토어에 가서 얘를 깔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편하더라구요 되긴 되는데 불편해요 되긴 되긴 불편해요 그래서 천상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저도 스마트폰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인스타그램 찾아가지고 여기 보면 사진 올린 기능 있죠 그렇죠 오른쪽 끝에 카메라 카메라 직접 찍어서 올릴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림이 어떻게 돼 있었더라 PC 에서는 요렇게 뭐가 보이는 거 같은데 여기 지금 밑에 그림이 뭐가 안보여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보시면 더하기 표시라고 있지 않아요 네 더하기 표시 그걸 누르시면 갤러리에서 사진을 찾아가지고 올릴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사진 올려야지 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랬잖아요 PC 에서 올리는 게 전 수월하다고 했는데 사진이 많아서 PC 로 올리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되긴 되는데 매끄럽게 안 들어가더라구요 가로사진 같은 경우는 좌우가 잘리기도 하고 스마트폰에서 올리면 가로사진을 유지할 거냐 이런 기능이 있어서 좋은데 PC는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천상 이제 우리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에다가 제가 이미지를 뭐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올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번거롭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그램을 그거 안 하는 편이 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여기 뭐 많거든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 연예인 사진도 있는데 연예인 사진 올리면 안 되겠죠 사진이 별로 없네 그런 사진들은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 보시면 보세요 얘가 지금 가로사진인데 가로사진인데 중앙에다 놓고 보니까 이렇게 넓게 보일 거냐 가로사진을 넓게 볼 거냐 그냥 정방형태로 볼 거냐 지정하는 게 있어요 왼쪽에 그래서 가로사진 같은 거 풍경사진을 잘라버리면 좌우를 잘라버리면 중앙만 나오니까 안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가로를 펼쳐놓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사진도 여러 개 여러 개를 직접 올릴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레이아웃 틀에 맞춰서 올리는 기능이 있는데 안 이쁘더라고요 사진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선택해서 올리면 편해요 여러 개의 사진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 눌러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올리는 거죠 여기다 문구를 집어넣을 수 있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에도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올리는 거예요 올리시고 나면 이렇게 링크 걸려 있잖아요 이거 이제 저희 집 그 보일러 터져가지고 보일러 터진 게 아니라 얼어가지고 배관 녹인 거예요 이제 그 사장님이 이렇게 명함을 제가 받아가지고 우리 애가 보내준 거야 밥 먹으러 갔더니 그 식당도 얼었대 그래서 제가 아는 식당이니까 사람 부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하나 받아서 드렸어요 그래서 올려놓은 거야 그냥 생각나서 특별한 건 없고요 가로 세로가 잘 안 돼요 사진 중에는 가로사진이 있고 가로사진이 있고 세로사진이 있는데 이런 건 가로잖아요 그렇죠 가로사진 올라갔지 동영상도 올릴 수도 있고요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 나비가 돌아다니길래 이렇게 이제 잘려 먹은 거죠 위층 주인이 글을 썼어요 여기 이제 아파트에다가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재벌 부탁합니다 위층 주민 썼어요 그때 밑에다가 아래층 주민이 또 댓글을 써놨어 그 글이 있어가지고 그냥 찍어서 올린 거예요 예전에 텃밭할 때 텃밭하는 걸 배웠거든요 못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이건 공덕시장입니다 공덕시장의 족발집에서 순댓국 6,000원 주고 먹었는데 지금 7,000원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순대하고 고기가 이렇게 한 접시 착 나와요 맛있어요 족발은 공덕시장이 제일 맛있습니다 순댓국하고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인공토양이에요 인공토양 선생님 지금 인스타그램 이거 하는데 다음으로 움직이질 않는데 뭐 안 움직인다고요 안 움직인다고요 사진을 직접 올렸는데 오늘 수업은 핀터레스트에 관한 내용을 할 건데요 핀터레스트를 기존에 책도 나와 있고 저도 핀터레스트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냥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면 핀의 핀 픽처 인터레스트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림을 흥미롭게 만들자 지금 보시면 이제 보드로 오게 됐어요 보드 핀으로 올 수도 있고 보드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핀 이거 지워버리면 제 이정민으로 오게끔 이렇게 놨는데 예 요거는 뭐냐면 추천 보드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링크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 보드들 중에 보드는 뭐냐면 그룹이에요 핀은 뭐냐면 개별적인 내용이고요 일단 보드라고 하는 것은 그룹을 만들었는데 어떤 그룹을 만들었냐면 제 강자 그룹 제가 직접 찍어서 올린 그룹 그 다음에 이거는 인터넷 상에 있는 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냥 제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 이제 넣어 놓고 요거는 명함에 관련된 거 안 그래도 명함을 좀 교체하려고 그래서 이제 명함 디자인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장 낙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한복 한복인데 이상한 복 그림이 나왔어요 클릭해 보면 뭐 그 한복이라는 그룹이 열리죠 그럼 이제 한복 스타일이 있는데 뭐야 아닌데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지금 한복 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보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쭉 보다 보면 멈춰요 얘가 화면 가리잖아요 로그인 하세요 이거죠 아니면 회원 가입 하세요 라는 거예요 얘를 닫을 방법이 없어요 네 일단은 네 계속하게 하면 되죠 뭐 근데 요거 페이스북이나 구글로 계속하게 라고 하는 건 이 페이스북이나 구글로 로그인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하게 누르면 보세요 빼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회원 가입 하세요 로그인 하세요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기 있는 어떤 내용을 좀 보는 거는 간단하게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다가 뭐를 좀 더 계속 보고 싶다거나 이렇게 하면 천상 로그인 회원 가입해서 써라 이거죠 일단 뭐 로그인 하면 되니까 일단은 예 그래서 그 핀터레스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 자료실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23번에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고 다운로드 받은 내용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계정에 가입을 하니까 이게 연락문이 오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어제 9단계까지 왔어요 마지막입니다 라고 한 걸 봐서는 더 이상은 안 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원리가 이런 거죠 웹상에 있는 웹상에 있는 이 사진 이 사진 가방 백팩이잖아요 그럼 이 백팩을 내가 하나의 핀이라고 보면 되죠 얘를 이제 등록하는 거예요 핀터레스트에다가 그러면 얘를 클릭할 거 아닙니까 이 백팩을 클릭하면 어디로 간다 이 홈페이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은 쇼핑몰에 자기 물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물건들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상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홈페이지상에 있는 내용을 홍보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트위터도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여러 군데 올리는데 이제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사진을 올려놓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는 백팩이니까 아웃도어 쪽에도 연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타일에도 연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있는 백팩을 클릭하면 자기네 홈페이지에 쇼핑몰에 접속이 되게끔 그래서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던 말들은 소비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핀을 보드에 저장합니다 핀을 시작 핀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핀은 핀터레스트에서 퍼져나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퍼져나가요 엄청나게 많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애들은 보면 안 되는 거 근데 어른도 봐도 안 돼 어른도 봐도 안 돼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섹시한 이미지 같은 걸 많이 올려요 운동선수들 수영복 입은 수영선수들 야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눌러보잖아요 그럼 다음에 제가 로그인하면 그런 게 앞에 쭉 떠요 이 인간이 이걸 한번 클릭했으니까 관심이 있구나 하고 쫙 떠 민망해 민망해 그런 것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걸 링크를 걸어놨어요 핀터레스트를 클릭하시면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로그인하게 되는데 이건 엣지 브라우저 잖아요 엣지 브라우저니까 엣지 브라우저에서 안 하고 저는 크롬브라우저에서 할 거예요 그냥 아까 이 크롬브라우저에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비즈니스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연동해 볼 건데요 먼저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서 한번 로그인부터 해 볼게요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서 그리고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서 이제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요 그리고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요 만들어볼게요 아 어 이 디차 서당 이란 이름으로 뭐가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여긴 뭐 여러가지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쁜 복장을 한 예쁜 복장이 아니라 에 어 잘생긴 남자도 보이구요 이런게 왜 나왔을까요 저한테 제가 이런 스타일들을 이러한 내용들을 저장했어요 이런 남자 복장 이라든지 또는 이런 도장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저장을 해놨거든요 음식 이라든지 푸드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지라든지 포토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저와 연동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웃도어 라든지 그런거 하고 연동된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건 제가 안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여기는 얼굴을 클릭하면은 에 저 핀테레스로 들어가겠죠 그랬죠 이렇게 들어오겠지 뭐 개요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보드 누르면 보드 나오고 핀 누르면 핀 나오고 팔로워 누르면 팔로우 나오고 팔로잉 누르면 팔로잉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지금 핀테레스에 로그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계정에 가입을 하는 과정을 하고 계시는데 비즈니스 계정 가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어 사업체명하고 홈페이지 주소하고 뭐 이런거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 이렇게 썼어요 개인정보 보호 개인 설정 방문한 사이트를 사용하여 더 나은 추천과 광고를 보세요 이거 제가 체크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광고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뭐 그럼 광고가 많이 실리면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검색기록 지우기는 뭐냐면은 제가 뭐 뭐를 핀터레스에서 검색하고 봤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거한 거구요 계정 안 할 것 같으면 이제 비활성화 시키면 되고 사업체 이름은 바꿔 볼게요 위치는 안 썼구요 그 다음에 요거 추천보드라는 말이 역시 있나요 여러분들 추천보드 추천보드 예 추천보드는 뭐냐면 5개까지 하는건데 일단 보드가 없으시면 보드를 만들어야 되니깐 이건 나중에 할 거에요 이건 나중에 예 예 왠걸 괜히 눌렀네 설정 저장을 안하고 눌렀어 다시 고쳐야 돼 자 일단은 설정 저장을 한번 누를 거에요 중간중간에 혹시나 모르니깐 요게 이 언어가 이렇게 나오는 건 있는데요 제가 뭐를 저장 했더니 언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한국어로 바꿔 놨는데 설정 저장을 누르고 나니까는 꼬여 써먹어 꼬였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뭐야 그럼 다시 여기 이상하게 나왔어 이상하게 한국어로 바꿔 놓고 한국어로 바꿔 놓고 이게 이게 좀 어색하더라구요 이게 이상하게 독일어로 보이고 뭐 이렇게 한국어로 바꿔 놓고 이거 얘가 꼭 소골색이더라구요 어느건줄 모르겠어 뭐를 해야될지 이거 py로 되는 거를 눌렀더니 이게 한국어로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다 제가 체크했구요 그 다음에 소유권 표시를 저는 했구요 알림 핀터레스트에서 다른 사람들의 활동 같은 거를 이제 이메일로 알려달라 전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알려달라고 하면 히두때도 없이 띵동띵동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올라오냐면 핀터레스트 라고 하는 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앱 깔아 놓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공지사항식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알림창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알림창으로 와요 그럼 제가 이제 핀을 하나 저장해서 놨는데 다른 사람이 좋아요 라든지 제 핀을 저장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이메일로도 오는데 한번 해보시고 정신없을 것 같으면 그러면 뭐 수정 눌러가지고 안하겠다 하시면 되지 뭐 좋은 내용만 이렇게 되면 안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구요 여기 지금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트위터에 연결되어 있고 구글 플러스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랬구요 야후 연결되어 있지 않구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보시면 로그인 시 코드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중 인증하는 거죠 로그인 하려고 그러면 문자로 이중 코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맞춰야만이 접속이 가능하니까 내 패스워드가 내 아이디가 딴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도 접속을 못하게 막을 때 쓰는 거죠 요거를 하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프로필 받고 소유권 표시받고 뭐 보안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내 프로필로 보셔야지 뭐 내 프로필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드를 만들어야 돼 보드 음 저는 유명한 사람들 거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거 여기 한번 보세요 아래 한걸로 만들어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요 그림은 뭐냐면 사실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뭐가 나타나는 그림인데 혹시나 여러분들 뭔지 모르셔 갖고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저장에 열기가 왜 안 돼 아까 하더니만 아 이 컴퓨터 한번 한번 또 멈춘다 그랬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보드를 만들어야 돼 이제 보드가 여러 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제 3단계 이메일이 온 거예요 아 요거는 첫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비즈니스 계정이 가입 했더니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피터네스에 이렇게 와서 고맙다 그래서 원리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요런 거를 이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3단계 3일차 되는 날 이제 문자가 연락이 왔어요 메일이 보드를 만드세요 제가 그때 디지털 서당이란 이름으로 사업체를 등록해 놓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이름이 들어온 거죠 이정민 훈장으로 바꿨으니까 다음에 또 오게 되면 이정민 훈장님하고 오겠죠 요렇게 보드를 만들면 강이 올라온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올라간다 이거죠 관심사 취미 라이프 스타일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남이 맞는게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음 여기 지금 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어 유명한 사람들껏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 놨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야 요거 요거 제가 이걸 클릭 한번 해 볼게요 에이 이 사람들 거에요 자 이거 닫을게요 제가 요 주소를 복사를 해서 크롬 브라우저에 넣을게요 고잉 러블리 라고 되어 있어요 어 월별 독자 수가 1.9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전 팔로우 했구요 이 사람 팔로우를 했거든요 이 사람 보드를 보면은 이렇게 칼라 스토리 뭐 이런거 파티 게스트북 테이블 뭐 이런 여러가지 돼 있어요 디저트 테이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지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디저트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거죠 그렇죠 이런 사진들을 본인이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구요 본인이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데 있는 거를 복사해서 가져올 수도 있죠 그렇죠 또 다른 거를 보고 좋아해서 내가 저장할 수도 있구요 이제 케이크 이런 거고 뭐 이런 쿠키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클릭해 보시면 이런 사진이 보이고 이거와 유사한 것들이 더 보이고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을 클릭했을 때 이 사진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냐 이거죠 최종적인 게 이거예요 어 이 사이트로 어딘가로 가고 있네요 이 사이트로 어딘가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그 뭐 웨딩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그쪽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예쁘겠다 그럼 나도 이거 주문해야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거는 뭐죠 좋아요 그건가 아 이거를 저장하는 거죠 그렇죠 내 핀터레스트에 저장하고 싶을 때 내 핀터레스트에 저장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블로그에 갔더니 좋은 글이 있잖아요 좋은 사진 있잖아요 얘를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공유하는 거 공유하는 거 그거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이 난 마음에 들었어 이 그림이 그러면 이걸 저도 저장하고 싶어서 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 중에 이렇게 저하고는 연동되는 보드가 없어요 저하고는 연동되는 보드가 없어요 파워포인트 포토 아웃도어 밀리터리 스토리 보드를 또 만들어도 되죠 그렇죠 제가 보드를 하나 만들어서 기타 등등 보드를 만들어서 얘를 따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보드를 제어 연관된 그렇다고 바이블에 넣을 수도 없고 에티켓에 넣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 푸드? 푸드에 넣을 수는 있겠다 근데 푸드는 또 소그룹이 있어요 생선요리 음료 마시는 거 술이라든지 드링크 같은 거 이거 아니니까 일반 푸드니까 여기서 제가 저장을 하겠죠 뭐 열어가 놨다 제게 문제인가요? 제게 문제인지 뭔지 여기 넘어가지를 않았네 일단 닫아볼 겁니다 음 아 죽겠네 네 그 다음에 똑같은 거죠 똑같은거 그 사람 거에요 그 사람 거 여러분을 클릭해도 되는데 저는 클릭하면 멈춰 가지고 제가 옆에다가 한번 다시 아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칼라 스토리 보세요 색깔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매듭 같은 거 색깔 선생님도 염료를 쓰니까 이렇게 염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칼라라고 하는 스토리에 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우리가 빨간색 노란색 붓 칠한 게 아니잖아요 페인트 칠한 게 아니잖아요 오 되게 예뻐요 저도 몇 가지 이런 색깔들은 저장해 놨어요 좋아 가지고 요런 거 선생님 한복도 색깔이 그렇게 알록달록 예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연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 두 분의 두 분의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면 또 뿅 하고 반할 수도 있겠죠 그럼 선생님들도 각각 이런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이런 칼라에 관련된 이거를 보시고 응용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여기다가 보드를 만드는데 저는 아무래도 아까 그런 색상에 관련된 거를 저장한다 그러면 저는 이미지에 저장할 것 같고 아니면 그래픽이나 이미지 이미지 여기에 저장할 것 같고 아니면 그래픽에 관한 거 그래픽에 관한 거는 이제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이 어떤 그래픽 툴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픽이고 포토? 포토가 있나? 포토는 이제 사진 따로 이미지는 따로 그린 거 손으로 드로잉한 거라든지 나눠 놨어요 포토에 가면 뭐 이런 사진들 이런 와인잔을 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예쁘게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걸 저도 좀 시도해 보려고 요런 걸 좀 저장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런 사진 같은 거 라든지 이거는 아주 어릴 적에 빨개 붓고 노는 장면들을 촬영된 게 있네요 요런 건 많이 시도하는 사진들이라서 이제 볼라고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면 비즈니스 사이트 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검색되는 방식을 보여 드리면은 어 핀터레스트를 가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올리면 이 핀터레스트에 올라간 사진들이 검색 사이트에도 다 등록이 되거든요 자동으로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네이버든 구글이던 간에 그럼 거기 있는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면 클릭할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구글에 가서 필요한 걸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음 칼라보드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이미지에 들어가서 이 칼라보드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이 칼라보드가 이미지가 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미지가 블로그에서 올 수도 있고요 블로그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이 이미지가 핀터레스트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모르죠 솔직히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한복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한복 이미지가 그냥 어느 사이트에 있는 블로그에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럼 몰라요 어디서 올지 유입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사이트들이 보면 여기는 한복사진들 같은 걸 우리가 예 그래 클릭했을 때 이 사진이 어디서 오는지는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국민한복이라고 되는 사이트에서 유입이 됐네 이렇게 예 그럼 이게 핀터레스트 유입이 되면 핀터레 들어가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그림을 클릭하면 이제 어디 여러분 사이트로 접속이 되겠죠 유입되는 경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뭐 리핀도 나오고 검색 카테고리 피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도움말이라고 있어요 도움말 오른쪽에 자기 얼굴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를 도움말을 클릭하시면 도움말이 따로 뜰 겁니다 이 도움말에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요 계정인 뭐다 그럼 계정은 이런 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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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다 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설명 나오구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와 웹사이트 에서 그에 관관된 것들 사업체 프로필 설정하기 라든지 사업체 프로필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설명이 라든지 이런 설명이 라든지 이런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 계정으로 접속을 한 거기 때문에 확인이 다 가능한 거죠 나머지는 뭐 빈터레스 기초 컨텐츠 찾기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핀터레스에서 멋있다고 하는 사진들이 있으면요 보시고 어 팔로워 해주세요 예 예를 들면 이 사진 저장 댓글 댓글도 달 수 있죠 그렇죠 멋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거 그 다음 유사한 사진들 많이 나와 있죠 여기에 저장하는거 이 보드에 인터넷상에 저장하는거지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게 아니고 만약에 이 사진을 내가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면 이 사이트로 넘어가든지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진을 내가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얘를 저장하면 돼요 어 이 사진을 저장하고 그런데 이 사진이 여기 있나요 이 사진이 여기에도 있나요 어 여기 있다 이 사진이 맞죠 그렇죠 있으니까 다행이네 이걸 오른쪽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지 여기 사진 저장 그리고 이걸 배포하면 안 되죠 남의 사진이니까 내가 보는건 상관없어요 어 오른쪽 눌러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컴퓨터에서 저장해서 따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얘를 저장한다는 것은 거기 가면 스타일 스타일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하겠다 그러면 이 사진이 저한테도 하나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와 똑같은 사진들이 여러군데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 이 사람이 보낸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이 실제 주인이고 저는 이제 그거를 리트윗 하듯이 어 공유한거죠 공유 그러나 제거에 와서 제거에 와서 보다가 어 보니까는 마음에 이 사람도 재밌는 거 있네 하고 다른 걸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거에 대해서 꼭 내가 다 직접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어 이거 멋있단 말이야 그럼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저장하지 마시고 클릭을 한번 해 보세요 이 클릭을 해 가지고 얘를 이제 최종적으로 클릭을 할 겁니다 클릭을 하면 실제 사이트로 간단 말이에요 실제 사이트로 실제 사이트로 가는데 얘가 엉뚱한 데로 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뭐가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오류가 났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이요 오 멋있다 그럼 얘를 저장을 하면 클릭을 하면 어느 사이트로 가잖아요 그렇죠 블로그로 갔잖아요 그렇죠 블로그에서 이 사진을 유도한 거예요 블로그에서 이 사진을 유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이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저장해도 되죠 왜냐하면 어떤 거는요 클릭을 하면 이상한 데로 유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저한테 제가 저장을 해 놨는데 당연히 그 사람도 제 거를 클릭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제 이미지가 나빠지죠 그렇죠 어 직접 제가 이거를 촬영해서 제가 디자이너인데 이렇게 디자인 해가지고 모델에다 입혀가지고 찍어가지고 제 홈페이지로 연동이 되게끔 한번 더 좋은데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진이 있어서 멋있어서 찍었다 이거야 그럼 이 사람은 초상권에 걸리지 사실은 외국 사람이 저를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일단은 이 사람 거를 저장한 것뿐이 없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안 그러겠죠 실제로 이 블로그에다 글을 올린 사람이 이제 뭐 난리가 나겠지만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사진들이 있으면 그런 거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운동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운동하는 장면 같은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이 운동하는 거로 끝나면 좋은데 거기에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림들이 같이 나와요 유사한 그림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같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그림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운 거야 이렇게 캘리그라피 같은 거 되게 멋있네요 저는 이런 캘리그라피와 연관된 거를 다 저장할 순 없으니까 다 보관할 수 없으니까 요거 하나를 보면 이 안에 유사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만 하나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캘리그라피 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캘리그라피 라고 하는 것에 따로 보드를 만들어서 저장하면 좋은데 그냥 제가 학습하는 거에 하나 넣는다든지 캘리그라피 공부하겠다 라는 뜻으로 그런 차원이라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캘리그라피만 따로 이렇게 쭉 보드를 만들어서 그룹별로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따로 이제 보드를 만들어야지 보드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진을 이제 옮기는 것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 볼 겁니다 먼저 보드를 설명 드릴게요 제 보드에 보시면은 여기 디지털 서당 이정민 훈장 이라고 하는 보드는 우리말로 만들었고요 나머지 바이블, 비즈니스 카드, 에티켓 뭐 이런 거는 영어로 만들었어요 영어로 만들었어요 어려운 영어는 아니죠 그렇죠 그중에 이제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가 아니라 김연아 씨에 관한 것도 하나 올려놨는데 왜 영어로 만들었는가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말로 할까 영어로 할까 하다가 영어로 바꿨는데 아무래도 핀터레스트가 우리나라 사용자도 많지만 외국 사용자도 많잖아요 노출될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노출될 확률이 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도자기 그러면 도자기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 세라믹 세라믹 뭐 차이나 이거하고는 본 차이나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무슨 성분이 들어간 거라며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어 보드 이름을 만드셔도 돼요 뭐 굳이 영어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제 내용이 뭐 글로벌하게 외국 사람들도 뭐 검색의 대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한번 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도자기라고 하는 보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룹을 만드세요 제가 이렇게 푸드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이 푸드 안에는 섹션이 두 개가 있어요 섹션을 두 개를 만들어 따로 이 푸드 중에는 생선에 관련된 거하고 음료에 관련된 거를 두 개를 섹션을 추가했어요 그럼 도자기라고 하는 무슨 도자기 무슨 도자기 무슨 도자기 도자기 종류가 너무 많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도자기라는 보드를 만들고 도자기 안에 섹션을 추가하세요 그래서 섹션을 다 옮겨 놓으셔도 돼요 자 보드 만드는 거 한번 해 볼게요 보드 만들기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테스트라고 하나 쓸 거고요 테스트라는 보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 보드는 남들 보여주기 싫어 나만 볼 거야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비밀 설정 하면 돼요 비공개죠 비공개 나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나 만드시면 테스트라는 보드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이 중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제 제가 저장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 저장할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저는 헬스 라는 것 안에서 저장하면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지금 제가 만든 테스트라는 보드에 다 저장이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핀터레스트를 하시기 전에 또 하시면서도 계속 바뀌게 되는 게 뭐냐면 보드예요 보드 보드가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룹 조금 전에 이렇게 짬짬이 뜨개질 인형을 보내주셨는데 이걸 어디에다 저장할 건가 고민하다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영어로 제가 그룹 보드 이름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품 아까 소품 뭐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소품이라고 해야 될까 뜨개질 인형 그렇다고 제가 뜨개질 인형을 딱 따로 많이 만들 보드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뭐 DIY 아니면 뭐 핸드메이드 뭐 그 다음에 소품이란 단어를 찾을까 프로 뭐 이렇게 단어가 나오더라구요 일단은 뭐 그 단어로 저장을 해 놨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이 보드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엑셀 푸드 뭐 에티켓 비즈니스 카드 그러면 예를 들어서 OA라고 해서 컴퓨터 안에 컴퓨터라고 하는 그룹 안에다가 뭐 엑셀 파워포인트라는 소그룹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거냐 아니면 얘를 그냥 대분류로 나눌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구요 그래서 보드를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DIY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보드를 이걸 그러면 핸드 핸드메이드 라는 거잖아요 DIY 직접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보드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보드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어요 뜨개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가 만드는 거라고 보면 이쪽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보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 안에 섹션을 만들어도 되죠 그렇죠 여기다 아까 그 프롭 아까 여기 보니까 프롭스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이거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소그룹을 하나 섹션을 만들건지 섹션을 하나 만들건지 그러면 제가 아까 저장해 놓은 거 있었는데 그거를 일로 넘겨야 되잖아요 보드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냐 여기 보면은 제 보드에 그 아까 프롭스라고 하는 거 어디 갔을까 이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이거를 고쳐야죠 왜냐면 보드를 잘못 만든 거야 DIY 그룹 안에 보드 안에다가 섹션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넘길 거예요 그러면 연필 모양으로 고칠 거고요 여기가 아니라 DIY로 갈 거고 그 안에 섹션이 하나 있는데 아까 섹션 만들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섹션으로 넘길 거야 이렇게 그럼 데이터가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 프롭스라고 하는 프롭스라고 하는 이 보드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삭제해도 돼야지 이 보드 자체를 삭제해도 돼야지 네 보드를 여러 개를 만드셔가지고 보드를 필요한 곳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뭐 헬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스포츠 그리고 또 트러블 여행 그 다음에 이쪽에 요가 요가 그리고 아웃도어 사실은 연동되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제 나름 주제를 가지고 아웃도어라고 하는 보드는 그와 연관된 것은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뭐 헬스 건강에 관한 것은 사실은 아웃도어도 헬스하고 연동이 되겠지만은 그냥 운동하는 것은 헬스에 넣고 산행하는 것은 아웃도어에 넣고 근데 간단한 이렇게 뭐 산보 나가듯이 가는 산행은 아웃도어가 아니라 헬스로 넣을 거고 아니면 텐트를 지고 가서 몇 날 몇일 놀고 올 거고 한다고 하면 아웃도어로 넣을 거고 저는 나름 그렇게 주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나름 머릿속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보드를 구성하시면 돼요 우리말로 만드시던 영어로 만드시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섹션이 없으면 보다 섹션을 넣으면서 헬스를 네 이 보드 안에다가 아까 DIY라고 하는 이 보드가 있었는데 여기 섹션이 하나 있어요 섹션하고 상관없이 집어넣으면 여기다 넣을 수 들어가는 거겠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어 이걸 한번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런 소품들이 있어요 DIY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얘를 하나 저장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를요 그럼 얘를 이제 저장하겠다 라고 누르면 이거는 DIY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DIY 안에 이 섹션은 아니죠 이건 소품은 아니잖아 선반거리 만드는 거니까 그냥 DIY에다 저장하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아 간단한 요런 소품 만드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큰 거 규모니깐 아니고 작은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걸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를 해 볼까 간단한 것 중에 요런 거 만약에 얘를 제가 저장한다고 한다면 요런 거는 저장해 가서 DIY인데 소품이라는 곳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고 대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보드는 대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섹션은 소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요런 것들 요런 거는 소품이라고 봐도 되겠지 뭐 간단한 거는 소품이라고 보면 되고 큰 거는 그냥 DIY로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편하시게끔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여기다가 핀을 만들어야죠 남의 거는 처음에는 남의 거를 많이 가져와요 가져와서 내 보드에다 저장을 하고 쓰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올려야 내게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의 거만 홍보해 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핀을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핀을 만들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제 자료실에 있는 뭐가 있는 걸 한번 줘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좀 사진을 오케이 이 사진을 하나 올릴 겁니다 이 사진을 경포대라는 그림을 하나 올릴 건데요 올리는 방법 다시 보여 드릴게요 지금 핀을 만들게 했을 때 얘를 드래그 할 수도 있고요 축 클릭해서 업로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가져오려고 여기죠 여기 여기 이쪽을 제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클릭해 가지고 그 폴더 찾아 가지고 여기 찾고 여기 찾고 여기 찾고 또 여기 어딘가 찾아 가지고 찾아 가지고 또 어디야 어디에 너란누 여기 가서 이거란 말이에요 얘를 열게 하셔도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시고 들어올 수도 있고 얘를 그냥 드래그해서 집어넣어도 돼요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연결해야죠 그렇죠 얘를 연결해야 되는데 얘를 클릭하면 이 그림을 클릭하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지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제 홈페이지로 가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글자를 썼던 썼더니 완료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저 써야지 뭐 그랬죠 썼더니 뭔지 몰라도 완료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뭐 걸면 되지 그렇지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얘를 어디에서 저장할 거냐 이거죠 그럼 여기다 저장해야 돼요 저는 제가 직접 촬영한 거는 여기다 저장하겠다 이렇게 보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예예예 여기 들어가면 본인 거 있잖아요 본인 거 본인 프로필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보드를 누르시면 보드 만들기가 있고 피를 누르면 핀 만들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클릭했더니 제 홈페이지로 유입이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보세요 이와 유사한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분석이 됐을까 하는게 저는 그렇죠 이와 유사한 그림들이 해변이잖아요 해변들 오우 너무 유사하게 잘 나와 있어 예 예 핀을 하나 올리면 그래서 그 핀을 클릭해 봤잖아요 네 누군가 클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유사한 핀들이 되게 많아요 신기해요 이게 신기해 음 음 일단은 저는 보드에다가 예 여기 이정민 훈장 이라는 보드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제가 직접 촬영하고 직접 꾸민 것들은 다 거기다 넣어놨어요 이 서당은 제가 이제 강좌를 올리려고 강좌를 올리려고 우리가 지금 수업 중간이라서 제가 지금 우리 수업하는 건 제가 여기다 링크를 안 걸어놨는데 이제 3, 4분기 때 하는 강좌들은 이제 핀터레스에도 올릴 거예요 그럼 핀터레스 올리려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죠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이미지를 클릭해야 넘어갈 거 아닙니까 핀터레스는 이미지가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이미지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만드는 거는 이건 제가 촬영한 게 아니라 이미지 두 개를 합성한 거잖아요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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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도 이 그림도 제가 이 그림을 다시 저장해 가지고 이건 제가 만든 그림이니까 바로 저장을 하겠죠 그렇죠 여기 저장하고 얘를 클릭하면 제 유튜브로 넘어가게끔 할 수도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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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두 개를 저장해 볼게요 두 개를 저장해서 하나의 위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잠깐 볼게요 제가 테스트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그룹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니까는 잘못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얘는 각각 옮길 거예요 이제 그때 저장을 하시게 되면 또 다른 데서 하나 더 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필 모양으로 수정할 거예요 수정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내가 뭐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요가 스트레치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헬스를 안 넣고 이건 요가로 넣을 거예요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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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로 저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헬스로 넣을 거고요 제 마음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죠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룹을 만들어 놨는데 그룹을 잘못 만들었어 보드를 잘못 만들었어 그럼 보드를 옮겨야죠 그렇죠 보드를 옮겨야죠 보드를 옮겨야죠 이거는 삭제할 거예요 의미가 없어 삭제할 거야 연습하는 거니까 이것도 삭제할 거고 뭐라고 써놨는데 제가 못 알아봐야 삭제할 거야 하하하하 그 뭘로 들어가셨어요 이거는요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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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요 보드에 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드가 만들어졌는데 이 보드 중에 이 보드 중에 스타디 보드도 있고 스타일 보드도 있고 여러 가지 보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보드 중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보드랑 안 맞아 안 맞아 이 보드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러면 이제 이 보드를 내가 바꿀 거야 그러면 연필모양 눌러서 그럼 이 스타일 보드가 아닌 어느 보드로 넘길 거냐 어느 보드로 넘길 거냐 이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그 보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안에 섹션을 또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보드별로 섹션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섹션을 따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음 요즘 이제 월드컵 어제 개막 했잖아요 어제 어제야 오늘이야 판평 중에 보니까 축구하던데 예 이렇게 뭐 꼬링 하나 들어가는 것도 잠깐 봤어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꼬링 들어갔다고 막 그러더라고 네 5대0으로 5대0으로요 네 러시아 5 1대0 하다가 그냥 껐는데 러시아가 5 5골 없고 사우디 사우디가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월드컵에 관한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다가 월드컵 사커라고 하는 거를 하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월드컵도 종류가 많아요 월드컵 축구도 있고 월드컵 야구도 있고 뭐 야구? 야구 월드컵 무슨 뭐 뭐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월드컵 그러면 축구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월드컵이라는 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월드컵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다가 주렁주렁 저장해 놓으시면 여러분 핀터네스트를 검색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럼 여러분 블로그나 여기에 다 유입이 될 수 있겠죠 아 나는 축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것만 고수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보드 하나 만들까요 스필이 틀린 것 같다 스필이 틀린 것 같다 스필이 틀린 것 같다 맞나 맞나 아닌 것 같고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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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림 맞나 월드컵 맞네 네 그러면 일단은 이 피파 월드컵 사이트로 가게끔 어제 5 대 0으로 경기 끝난게 나타나네요 그럼 이 피파 월드컵으로 갈 수 있게끔 뭔가를 여기다가 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음 이게 틀렸나보다 월드컵 카테고리도 있어요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예 예 왜냐면 카테고리별로도 들어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니까는 이제 보드 같은 경우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런 보드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거냐 교육에 관련된 건지 어떤 거에 관한 건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보드를 만들었을 때 이게 이 보드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참 어려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에티켓을 뭐라고 해야 되나 에티켓을 뭐라고 해야 되나 좋은걸 기타 참 어렵네요 그렇죠 예 어려워요 보드를 만드는 것도 자셔야 되고 제가 이제 월드컵을 넣은 이유는 꼼수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월드컵 이야기 나오면 월드컵에 관한 얘기가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월드컵에 관한 거를 제가 이제 해가지고 이거 그리면 좋다 그럼 이거를 저장해서 피퍼 월드컵 저장을 해서 얘를 클릭하면 젠페이지로 오게 하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 월드컵 사이트로 가게 해야지 월드컵 검색을 한번 해 볼까요 피퍼 월드컵 여기죠 그렇죠 사이트가 어디야 이건데 여기 사이트가 어디있냐고 이것만 튀어나오지 말고 이건데 에이 월드컵 홈페이지를 못찾게 만들어 놨나 제가 못찾나요 이건가 아 여기다 피퍼 월드컵 이거 맞죠 그렇죠 요거로 넘어가게끔 한번 제가 핀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핀 만들기 눌러서 아까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거 이거를 집어넣고 월드컵 사이트로 가겠고 일로 가게끔 하면 이건 스포츠로 가야 되겠죠 스포츠 스포츠로 저장하면 되겠죠 네 이거 뭐야 그럼 보드에 제가 스포츠라는 보드를 만들어서 네 저 육상선수 복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도 멋있어서 저장해 놓은 겁니다 일로 넘어 놓은 거예요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있잖아요 진짜 멋있는데 어떻게 뭐 육상선수 그 단거리 선수들은요 거의 뭐 육체미 선수들 몸이라 그러잖아요 단거리 선수들 옛날에 칼로이스 이런 사람들은 뭐 온몸이 뭐 무서웠었어요 폭발적인 그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좋아야 된대요 이 사람은 약한 편이지 클릭해 보면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거리 선수들은 막 그렇게 근육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여자인가 보다 그쵸 똑같은 복근인데 이 사람은 뭐야 운동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몸이 기형적으로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운동선수들을 제가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런 복장도 있지만 아까 그런 좀 어색한 이런 사진들도 같이 유입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서워 무서워 여기 있네 자마이카에 이 사람 축구한다 그러던데 우사인 볼트는 이 사람은 무섭다 몸이 몸이 무서워 하여튼 간에 월드컵을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이 월드컵하고 유사한 것들이 어 맞네 여기 이렇게 여기 있다 이런 거 이런 것들 많이 있네요 아직 클릭하면 이제 넘어가게끔 하면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그걸 하나 만들었었어요 아까 그 제 여기 있는 거 이거 이거 얘를 누르면 제 유튜브로 넘어가게끔 하려고 그러고요 조금 전에 이 그림 두 개를 저장했거든요 이 그림 두 개를 합성을 해 볼 거에요 그림 두 개를 한번 합성해 볼 겁니다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제가 아까 저장해 놨는데 하나는 하나는 요건 제가 이따 가져갈 거고 이것도 다 지워놓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누구나 취득하던 압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가면 되고 요거 이제 그림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림 두 개 이 그림 하나하고 저 그림 하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림을 합성을 할 거예요 합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포토스케이프 여기 깔려있네요 예 이때 여기에서 이어붙이기라는 걸 해도 돼요 이어붙이기 페이지를 이용하면 그림을 두 개 세 개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림이 두 개 잖아요 그렇죠 두 개 그 세 개야 세 개 그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합치려고 그런 거 두 개 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치기가 불편해요 여기다가는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만만한 툴이 없어요 만만한 게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럴때는 천상 이어붙이기를 해 볼 겁니다 이어붙이기 이어붙이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얘를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 하나 붙이면 밑으로 붙느냐 옆으로 붙이느냐 이렇게 붙어요 그냥 두 개가 그 다음에 딱 월드컵도 집어넣으면 월드컵도 붙어요 근데 바둑판으로 붙여라 그럴 수 있어요 바둑판으로 만약 4개 그림이 가져오면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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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붙는데 얘는 글자 잘렸잖아요 작은 사진 크게 맞추지 말고 큰 사진 크게 맞춰라 그러면 얘는 또 그림이 크네 얜 그림이 커 얘가 또 뭐 안 맞아 온몬 산책하기 유지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또 이것도 안 맞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요령껏 하셔야 돼 전 어차피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두 개만 붙일 거니깐 두 개만 붙일 거니깐 두 개만 붙일 거니깐 옆으로 이렇게 아 바뀌었다 바뀌었다 필기 실기 이렇게 두 개를 그래서 얘를 이미 이유를 바꿀 거에요 그리고 간격도 이 사이 간격을 주는데 간격을 흰색으로 줄 거냐 아니면 빨간색으로 줄 거냐 하는 건 있으니까 얘를 보시고 이렇게 간격 근데 어차피 흰 바탕에 색 배경에 그림이 올라가는 거니깐 검정 보다는 흰색이 낫죠 이렇게 아니면 작은 사진 크게 맞춘다든지 뭐 큰 사진 크게 맞춘다든지 해서 사진 간격을 좀 넣어주고 여기에 그럼 얘를 저장하면 돼요 그러면 컴활 이급 필기 실기 필기 실기 이렇게 저장하면 그림이 하나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됐잖아요 그쵸 그럼 이 그림을 제가 올리면 되고 올려 가지고 제 이제 그 컴활자격증 사이트로 컴활자격증 강의하는 사이트로 넘어가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찾아 가지고 여기에 컴활자격증 있잖아요 그렇죠 컴활자격증 컴활자격증 사이트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로 넘어오게끔 여기로 넘어오게끔 여기 주소로 여기 컴활자격증 강의하는 것이 딱 있거든요 여기 그룹이에요 컴활강의 요거를 복사 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한번 만들 거예요 자 핀 만들기 핀 만들기 핀 만들기 웹사이트 주소는 이거구요 그 다음에 사진은 예구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2급 필기 실기 강좌 이렇게 태양 항공 해외소 주반 여기다가 뭐 해시코드 달아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기 완료를 누르면 하락 올라가죠 여기는 강좌에 올라갈 거니까 여기다 올리고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여기다 올릴거고 그러면 사실은 올라가 있어요 잠깐만 여기 어? 사진이 안보인다 보드에 가서 강좌에 가서 강좌에 가서 여기다 제가 올려놓은 거니까 요거요거요거 어? 안보인다 이건 아니고 여기여기여기 사진이 빠졌는데 사진이 사진이 들어가서 핀을 다시 한번 만들께요 올라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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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올라갔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겠네 그렇죠 올라갔다 어디 뒤늦게 올라간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잠깐만요 올라갔어요 뒤늦게 그림이 올라갔네 그러면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해야지 뭐 이거 먼저 만든 거니까 그랬죠 예 예 착장은 되고 예 다음 주 정도야 다음 주가 종강의 오늘 11번째 11주차 수업입니다 으 또 피를 하러 만들 수 있겠죠 그랬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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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이 필요 하시는 것은 그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어 자료를 피를 만드셔 가지고 올리시고 그 피니 어디로 연결이 될지 그 블로그 주소 라든지 여러분들 뭐 모바일 홈페이지 라든지 글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요 예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연관이 있는 이렇게 팔로워들이 서로 이렇게 팔로우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연결이 되요 저한테 저는 아까 여기다가 설정란에다 뭐라고 했냐면은 달려 달라고 그랬거든요 제 팔로우가 무슨 행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피를 만들었다 이런 거를 알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다 확인이 되고 뭐를 저장했는지 가서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매번에 팔로우가 한 5만명 이라 되면 5만명이 다 클릭 뭘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구한 날 매일이 올 거 아니에요 아 그때는 매일 안 받아야지 지금은 팔로우가 몇 명 없으니까 저도 하는 거구요 그러면 여러분들 팔로우에 들어가서 팔로우에 들어가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 그래야 음 지금 도의 공방 클릭해 보면 이분 꺼 이제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사진들이 보이는 거죠 최신 핀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 예뻐 그럼 나도 저장 해야지 그러면 어 모기향 그거네 아 이거 예쁘다 이야 뭐 많아 이런게 이런 것도 있고 전 야외 나가면 모기향 어떻게 하냐면요 나무젓가락을 얇게 깎아 가지고 가운데다 꽂아요 그리고 땅에다 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축 처지 잖아요 밖에다 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짝 얇은거 판을 부치기 보니까 나무젓가락으로 길게 박아 가지고 위에다가 요 자리에다 꽂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전 그렇게는 쓰거든요 나가서 근데 어 이 향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저는 근데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 도자기로 이걸 만드셔 가지고 작업하셔도 되겠다 음 요거는 뭐야 빠레트인가 요거는 도자기 벽화 같은거에요 네? 접시를 만들어서 네 각자 다 유리하고 색깔을 틀리게 한 다음에 벽화처럼 이렇게 만드는 벽에 붙이는거에요 아 벽에 붙이는거에요? 도자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이야 어 이거는 크아 멋있다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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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디다 자 티아이와이 요렇게 그래서 저장하라는 거에요 에 그 다음에 우리 한복 선생님은 아 아 이렇게 다니면 멋있을거 같아 꽃은 꽂으면 안돼 예 아 이렇게 앞치마로도 이렇게 이거 선생님 오시는 건 딱 알아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서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볼 수 있고 이런 거 이건 앞치마 인가야 어 이거는 뭐야 도시락가방 인가 으 어 백 이렇게 티셔츠 자켓 원피스 브라우스 이렇게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들어가서 좋은 거 있으면 구경하고 그러면 되죠 지금 여러분은 제 팔로워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 팔로워 볼 수 있죠 팔로잉은 제가 이제 팔로우 한게 팔로잉이 되는거죠 그렇죠 요렇게 근데 이중에는 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아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은데 가보면 내용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이분은 오우 보드가 없어요 근데 팔로우가 팔로잉이 이렇게 많아 보드가 한개도 없어 그러니까 핀터레스를 만들어 놓기만 한 거야 핀터레스를 만들어 놓게 하는 그런 사람 많아요 음 우리 유명하신 신현경 선생님 음 이분은 뭐 그래픽 쪽에서는 뭐 최고의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시죠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포토샵에 관한 것 포스트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오우 예쁘다 이런거 그렇죠 이런걸 저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장하기 전에 꼭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거 어디로 넘어가는지 엉뚱한 데로 넘어가면 또 흉하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나가는거죠 지금 여러분들하고 팔로우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을 해서 핀터레스에 들어오면은 여러가지 제가 입력한 제가 저장해 놓은 것도 있고 제 팔로워분들 이게 발로 내미네 팔로워분들이 이제 올려놓은 사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내가 올린 핀하고 내가 저장한 핀하고 내가 관리하는 보드 더라고 이런거죠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저장했단 말이에요 예 얘를 클릭하면은 이거는 제가 다른 분 꺼에 가서 클릭을 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사실은 대신에 우리 팔로워가 갖고 있던 거를 제가 이제 본 것 뿐인데 원래 주인 거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원래 주인 거로 음 음 그러니까 모기향 그런게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요런 것도 예쁘다 음 요런 걸 보시면 되고 음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분석 분석 통계가 나와요 통계 여기 보시면 분석이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분석해요 분석을 눌러보시면 돼요 그럼 안녕하세요 이정민 훈장님에서 분석이 나와요 지금 이 제가 예문을 드렸던 거 그 자료를 드렸던 거에는 여기 지금 저는 535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36,000 이고 여기는 월평균이 독자수가 523 인데 여기는 345,000 명이라고 되어있고 일평균 노출수가 5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쪽에는 473,000 이라고 되어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표적인 거를 여기서 보여드린 거죠 뭐 지금 어 핀터넷 프로필 제 홈페이지 여기 예 노출수가 얼만큼 됐는지 핀설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도 있네요 핀설명을 제가 안해놨나 봐 그 다음에 노출수 보이구요 노출수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뭔가요 월평균 독자수 나와있네 그렇죠 미국에서도 들어온게 있구요 태국에서 들어온게 있구요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들어온게 있구요 남자 여자 뭐 이런거 별게 다 있네요 지금 날짜별 날짜별 6월달에 들어와서 어떻게 어떻게 이제 올라가는 거 나타나네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미국권하고 우리나라권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당당히 우리나라 홍보를 많이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는 인원수가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미국이 62명이라고 하는데 영어권이 165에요 그러니까 뭐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영어로 들어오는지 몰라도 저는 조금 신경 썼던게 보드 이름을 영어로 만든게 아무래도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우리말을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번역 기능을 이용하면 우리말이 번역이 되니깐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요거를 좀 본거구요 이거는 제게 아니라 다 남의 거죠 그렇죠 요통기한 등산용품 이건 제가 올린게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핀 설명이 존재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써있네요 이건 제가 이제 성경책을 구독하는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온 거네요 자 분석을 가서 보시면은 네 분석을 누르시면 분석이 쭉 떠요 그래서 그 분석한 거를 토대로 해서 여기 보면 뭐 더보기 누르셔 가지고 여러가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별 위치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왔는지 미국에서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거 확인하시면 되구요 근데 이제 6단계가 뭐냐면 핀 잇 버튼을 만드는 거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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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건데 이거 만드는게 좀 시간이 걸려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 뭐야 우리 위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고거 설명 드리면서 제가 해 드릴게요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아까는 제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면 쉬운데 안 해보면 못 알아듣지 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봐서 처음 해봐서 어려운 거니까 해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7단계가 마지막인데 여기에 이제 이름말이 적혀 있어요 분석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나와 있고 독자를 사로 잡으세요 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해 가지고 많은 거를 이제 홍보를 하고 해야죠 뭐 관심 있어야 할 만한 보드를 3개를 만드세요 일주일에 1회 이상 3핀을 보드에 추가하세요 라고 했어요 꾸준히 올리셔야 돼 꾸준히 뭐든지 급하게 먹으면 급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가 블로그에서 글 올리는 것도 꾸준히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아까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에도 올리고 트위터에 올리고 트위터 올리면 페이스북으로 인입이 되고 블로그 올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만이 예 제가 수익을 발생하고 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는데 사실은 유튜브를 해보니까 용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용돈이 들어와요 대도서관이라는 그 유튜버가 1년에 17억을 본다고 책으로 써놨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 부인도 유튜버로 활동하거든요 굉장히 그 사람 우리나라 탑이에요 부인 되시는 분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먹방하는 사람 있어요 먹방하는 사람들이요 먹방을 하는데요 직원이 80명이래요 처음에는 자기 혼자 셀카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고 먹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맨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셀카를 갖고 다니지만 카메라맨이 따라다니고 코디가 붙고요 이제는 더 멋있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편집 에디터가 생기고요 예전에는 혼자서 다 했었는데 이제는 힘이 든 거야 1인 미디어 시대로 가다가 이제는 회사를 차려 가지고 직원이 80명이니까 그 직원을 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걸면 그렇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 나이에 먹방을 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제가 춤을 배워서 춤추는 거를 제가 녹화해 가지고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꾸준히 저는 강의만 올리는 입장인데 그런 것들을 홍보하려고 저는 핀터레스트도 올리고 블로그도 올리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강의고 그래서 강의를 해서 강의료를 받는 게 제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강의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되니까 복습 차원에서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는 거고 근데 하다 보니까 용돈 쪽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한 달에 뭐 한 십몇만 원 이십몇만 원씩 들어오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홍보해 보자 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활동을 하셔야 돼 꾸준히 계속해서 어차피 여러분이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공방에서 작품을 만들고 이거를 만약에 KBS, MBC, SBS 뉴스 시간에 광고 때릴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드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몸으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우리가 많이 해 보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푸드가 노출이 많네요 푸드 푸드가 푸드 노출이 1300 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스타디 한복도 의외로 노출 수가 많은데 근데 제가 한복이라고 하는 그 보드를 가서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복을 어떻게 알았더니 한복뿐만 아니라 김원호 일본 중국 한중일이라고 하는 한국 중국 일본의 복식이 약간 비스무레해 보여요 외국사람 눈에 봤을 때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우리 한복만을 제가 이제 저장을 해 놨는데 그런 거라든지 유입이 좀 많이 되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뭐를 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순 있어요 우리 한복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내가 올린 사진을 저한테 좀 받으세요 라고 보낼 수 있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보내셨었는데 처음에 소품 보내셨어 아까 소품 보내셨어 보여드릴게 아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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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인형이 보낸 거는 제가 가서 저장한게 아니라 저한테 보내셔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그쵸 이걸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되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누구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보내기 버튼 누르면 요기 있잖아요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왜 안 떠 아까 그렇게 해서 보낸 건데 받은 건데 제가 저한테 뭐 확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서 제가 저장한 건데 여기에 해서 저한테 보내세요 선생님은 그러면 제가 미쳐 미쳐 제가 한복에 있는 거를 클릭 클릭해서 저장을 하겠지만 미쳐 저장 못한 거를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한복 이라는 보드에다가 선생님 사진을 저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도 홍보가 되겠죠 제가 홍보를 해드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부서로 보내고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음 이걸 보내게 눌러 가지고 여기에 제가 나와 있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제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이제 저장을 마무리 칠 거구요 팔로워 팔로잉 이런거 많이 일단은 뭐 친구들 좋은 사람이 있으면 팔로워 해야 되겠죠 뭐 해가지고 좋은 그림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그림 중에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스포츠 연관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스포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야 보세요 카지노 온라인 이런 거 잖아요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는 스포츠하고 상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클릭하면 도박 사이트로 어디로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 네 이르치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요 예 여기 보면 오토바이 타고 있는 여자 이거 오토바이 옆에 되게 예뻐요 흔히 말하는 섹시한 사진이죠 클릭해보면 이렇게 이거로 들어가서 그냥 사진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렇게 자동차 이런거 이런 거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하려고 한 건데 이와 연관된 사진들은 아닌 것도 많다 이거야 그래서 조심스러운게 저는 이게 멋있어서 올려놨는데 이 밑에 들어오는 사진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거든요 이제 고런 거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움말 이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자기 얼굴에 도움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움말에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쭉 보셔야 되요 저도 다는 못 봤는데 보니까는 볼만한게 많아요 여기 뭐 계정 비활성화 해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거 설명이 있어요 이런것을 좀 보시면 되고 여기 보니까 고인의 계정 비활성화 이것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핀털에서 쇼핑하기 구매하기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설명이 있네요 한번 보셔야 되고 누가 구매할 수 있나요 미국 거주하는 사용자인 경우에는 아직은 안되어 있네요 무엇을 구매할 수 있나요 여러가지 이런것들 우리나라에서 안되네요 방법이 없네 이거는 그런 여러가지들이 있으니깐요 보시면 되고 복수계정 문제 같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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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을 통합하고 싶습니다 계정을 두개가 있는데 그 계정을 하나로 합하고 싶다 이거죠 회원가입을 두 번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안된대요 통합할 순 없대요 그런거를 좀 보시면 아무래도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설명하는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비밀 번호 재설정 하는 거라든지 로그아웃 같은 거라든지 이런거 로그아웃 하셔야 되고 반드시 로그아웃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은 핀터레스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핀터레스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고 나니까 일곱 번에 걸쳐서 메일이 왔는데 그 메일의 내용은 아까 제가 공개해 드린 것 그거하고 똑같은 거에요 전반적으로 꾸준히 활동을 해라 꾸준히 활동을 하면 그 핀을 만들고 보드에다가 연결을 했을 때 클릭 클릭을 해 가지고 각자의 사이트로 유입이 되게끔 활동을 하세요 라고 하는게 결론이에요 처음에는 그 트래픽이 적었어요 몇명 안단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최근에 정리를 했거든요 저도 핀터레스 한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뭐 그냥 한달에 어쩜 한 번 아니면 뭐 1년에 한두 번 뺏기는 안 했는데 핀터레스 수업을 준비하면서 해보니까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흥미롭게 여러 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트래픽 수가 올라가더라구요 음 그래서 그런지 제 유튜브에도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구요 그래서 연관된 건 분명히 당연히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아웃 하고 마무리 시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드 만들기 라든지 이런거는 다 하시죠 아시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이제 보드를 만들고 보드 안에 이제 섹션을 또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건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런 거를 만들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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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확행 요즘 소확행 이라는 게 인기인가 봐요 2000년에 웰빙 힐링 그 다음에 욜로 이런 거로 쭉 가다가 이제 소확행 이라는 거로 넘어간 거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 봤어요 뭐야 찾아 봤는데 이런 그 이미지가 있긴 있더라구요 근데 그 이미지를 제가 꺼냈으면 안 되잖아요 남이 만든 거를 그래서 그 이미지를 놓고 제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 이렇게 외부에서 만든 거를 제가 파워포인트로 파워포인트로 연동을 해 가지고 파워포인트에다가 집어 넣어놨죠 여기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를 파일에 가서 저장 내보내기 할 때 여기 지금 빨형식 변경을 해 가지고 이미지로 png 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장한 거를 이제 갖고 있다가 올렸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가야 된다 저를 소개하는 제 홈페이지로 가면 되잖아요 클릭하면 제 유튜브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림을 직접 제작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맛있는 게 김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김밥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블로그에 올린 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든 이미지를 여기다 올리고 자기 블로그 호스팅한 거로 연동을 시키면 되잖아요 유튜브로 연동 안 해 놓은 것들도 많아요 어떤 거는요 클릭을 하면 그냥 그림 그 자체로만 끝나기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건 제 홈페이지로 가게끔 제가 링크를 걸어 놨는데 어떤 그림은 클릭을 하면 넘어가는 게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안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림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서 핀터레스를 하게 되면 이제 카메라로 탁탁 찍거든요 찍어서 내가 올리는데 그 올린 그림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지 핀터레스트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저장되는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그냥 쭉 올라가요 보니까 링크를 안 걸고도 그냥 사진만 보여주는 거야 이런 사진이에요 하고 소개만 하는 거지 꼭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럼 뭐 선생님들 마음대로 그건 하시면 돼요 예 요런 경우는 요건 제 페이스북으로 가게끔 제가 해 놓은 것 같고 이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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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그냥 이게 저거예요 핀터레스트 이미지예요 여기다 올리고 말았어요 올리고 말한 거야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넘어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점점 여기 연필 모양 눌러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어 줘야죠 예를 들면 제 뭐 유튜브로 오게끔 한다든지 여기 유튜브로 오게끔 한다든지 해서 여기다가 링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제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유튜브로 넘어 오겠죠 링크를 수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뭐 핀은 만들 수도 있고 변경할 수 있으니까 남이 만든 거를 보고 따라 하죠 따라 하죠 여기 보세요 시도라고 있잖아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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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여기 움직이지 말고 살빼기 요 방법을 내가 해 봤어 이대로 해 봤어 그럼 내가 이대로 해 봤어 라고 추가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또 지금 요것밖에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코스프레 같은 걸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코스프레 한 사진을 보고 나도 따라서 코스프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추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나도 요 모양대로 이거는 뭐 코스프레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모습이겠지만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얘를 요거다 올려면 되죠 그러면 어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했네 그 코스프레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원더우먼 그 초창기 원더우먼 우리 초기 원더우먼 그 여성분 말고 최근에 영화 원더우먼 나왔잖아요 뭐 두 사람 마찬가지에요 두 사람 코스프레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걸 시도해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또 올려요 그 비교해 보기도 하거든요 그냥 핀터레스트에 있는 내용은 보고 따라 하라는 얘기에요 그냥 선생님이 걱정하실 일은 전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저작권이란 자체는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자체는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내가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해놨는데 남이 내 사진을 핀터레스트에다가 복사해서 올리는 거라면 예를 들면 여기는 핀을 남들이 만든 핀을 여기다 같이 올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접 올리는 거지 핀 만들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직접 올리는 거 제가 찍은 사진을 갖고 있다가 마치 자기인 것 마냥 자기 것인 것 마냥 올리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저작권에 위반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허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의장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여기에 동영상이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동영상 그게 동영상인지 GIF 같은데 GIF GIF GIF는 움직이잖아요 GIF는 움직이는 그림인데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게 보면은 뭐 영상 같은 거를 GIF로 바꾸는 무슨 뭐 프로그램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스쿼시하는 모습 같은 거를 단계단계 해 가지고 영상처럼 움직이게끔 해 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린 천상 여기 있는 거를 클릭을 해야만이 여기 있는 걸 클릭을 해야만이 그걸로 갈 거 아닙니까 이거를 클릭을 해야만이 갈 건데 여기서 움직이는 그림이 보이면 그걸 봐도 끝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이건 다 제가 이미지 만들었어요 저장할 때 페인즈로 하는 게 더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상관은 없어요 그 이미지에는 룰이 있어요 룰이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룰이라고 하니까 큰 룰은 아닌데 우리가 이미지 그러면 이미지 그러면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고 압축을 풀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코덱이라 그래요 코덱 코덱 컴프레스 앤 디컴프레스 그러니까 우리 MP3 뭐 MP4 이런 동영상이나 오디오 파일도 다 압축을 해서 보관했다가 압축을 풀어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jpg 로 촬영한 게 좋으냐 아니면 이제 PNG 가 좋으냐 BMP 가 좋으냐 그 다음에 뭐 GIF 가 좋으냐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손실 압축 방법을 씁니다 손실 압축 방법 쉽게 말하면 디카로 착각 찍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디카로 찍으면 100% 다 JPG로 저장이 되는데 이 JPG는 손실 압축 기법을 써요 그래서 아 사진을 찍은 거를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화상이 어딘가 깨졌다라는 얘기에요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은 몰라요 그 계통의 전문가가 아니면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빠르다 이거야 빠르다 압축하고 저장하는 시간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B 손실 압축 방법도 있더라구요 알고 보니까 JPG도 B 손실 압축 방법을 쓰는데 얘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느리다 그러니까 A, JPG 안 쓸래 B 손실 압축 방법 안 쓸래 이거죠 포토샵으로 포토샵으로 예를 들어 디카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거를 포토샵에 가져와서 막 편집을 했어요 안 그래도 손실 된 거잖아요 JPG니까 손실 된 거잖아요 그거를 다 편집해 가지고 JPG로 다시 저장하면 어떻게 되죠 손실이 또 되죠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PNG는 B 손실 압축 방법을 써요 그런데 비용이 없어요 대신에 얘는 느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D카에서 착각착각 찍을 때 PNG로 저장이 되면은 비손실 압축 방법이니깐 진짜 오리지널 색깔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들어가는 건데 착각착각하고 저장하는데 오래 걸려 못 찍어 그니까 왜냐면 카메라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압축을 하는데 빠르잖아요 그렇게 뭐 여십만 개를 하더라도 금방금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C 내에서는 컴퓨터 내에서는 JPG 보다는 PNG가 낫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서 PNG로 저장하면 편집된 내용은 손실 없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을 할 때도 과거에는 좀 컴퓨터에 통신 속도가 느렸지만 지금은 뭐 용량도 크고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NG가 낫다라는 얘기죠 해상도는요 둘 다 16777126 칼라 7216 잠깐만요 이게 머리가 나쁘니까 계산을 또 한번 잠깐 해볼게요 계산기가 이게 뭐야 공항용 계산기를 한번 써볼게요 2에 24승 는 216이네 여기 꼭 여기 틀렸어 216이야 16777216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2에 24승 이라 그래요 또 꺽쇠 기호가 몇승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2에 8승인데 8승인데 곱하기 3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어요 일단은 어 rgb 들어 보셨어요 rgb 레드 그린 블루 이거를 이 색상을 각각 8비트식 8비트는 2에 8승 2에 8승 8승 이니까 256 컬러에요 8비트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 8비트 그린 8비트 블루 8비트 를 가져와서 파렛해서 섞어요 그러면 어 만약에 빨간 색깔을 다 짰어 꽉 짰어 레드 그린 블루를 다 세 가지 색깔을 파렛해서 다 짜요 그러면 얘는 빛입니다 물감이 아니라 빛이에요 지금 빛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흰색이 돼요 지금 얘가 흰색이잖아요 배경이 이게 rgb가 꽉 찬 색입니다 그런데 레드 그린 블루 색깔이 아무것도 없어 다 빵빵빵이야 그러면 그게 검정이에요 그래서 밤하늘을 착 찍으면요 사진 용량이 되게 작아요 깜깜아 하는 겁니다 색깔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얀 벽지 같은 거 있잖아요 하얀 벽지 같은 거를 카메라를 찍으면 보통 디카 갖고는요 이런 하얀 벽지 초점을 못 잡아요 하얀색을 못 잡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스마트폰을 탁 찍잖아요 이렇게 하얀색을 그러면 용량이 가장 커요 음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해상도 예를 들어서 해상도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200만 화소 가로가 4000 에 세로가 3000 이라고 하면 가로 세로 격자가 합쳐서 1200만 개가 되는 거죠 그 격자 하나 모눈종이 한 칸 한 칸 바둑판처럼 생긴 그 한 칸에 하나의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칠하고 노란색으로 칠하고 근데 그 색깔이 1670만 가지가 되니깐 그 색깔 중에서 골라가지고 색을 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색깔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색깔이 압축하는 과정에서 깨지더라 이거야 나는 분명히 어느 사진을 찍었어 어느 색깔을 찍었는데 카메라가 착각 찍고 나서 저장할 때 손실 압축 기법을 쓰다 보니까 거기 이 부분이 깨져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건 우리 눈에는 모른다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그러면 그러니까는 비손실 압축을 쓰면 좋은데 사용료를 내야 되니깐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아무나 써도 좋아요 라고 하니까 그리고 손실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 눈에 구별이 안 되니깐 오케이 이걸 하자 이거죠 그리고 이거를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서 다시 JPEG로 저장하면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손실 돼도 사람이 구별 못하죠 근데 보통 확대시켜봤을 때 내가 저장한게 굉장히 깨져있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색깔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NG로 저장하면 되겠죠 그게 근데 물어봤어요 사진 하시는 분들이나 실무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JPEG로 저장해요 그러더라구요 포토샵에서 편집하고 나서 PNG로 저장하는 게 나아요 그랬더니 별 차이 없어요 못 느껴요 우리는 모니터를 막 확대해 가지고 4000 해상도 요즘 UHD 이런 거 있잖아요 5K 4K 이런 거로 큰 모니터로 봐도 구별 못 한다는 거지 그리고 어딘가에 조금 뭐가 싹 나타났는데 그거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돋보기를 확대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얘기죠 실무하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PNG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배경을 배경을 투명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메리트야 저 밑에 있는 BMP는 안 써요 압축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커요 처음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압축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왔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볼래도 해상도도 작지만 용량이 커요 또 대신에 압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디카나 이런 것들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과거에는 30만 화소 디카로 찍었는데 지금은 뭐 2000만 화소 3000만 화소로 찍잖아요 그러니까는 BMP로 저장해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BMP는 지금은 안 쓴다 보시면 되고요 GIF는 GIF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처리가 가능해요 그 배경을 투명하게도 처리하는데 얘는 8비트 칼라예요 8비트니까 2,5,6 칼라밖에 안 나와요 옛날에 졸라면 이런 거 보셨죠 아주 단순한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GIF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GIF로 만들면 색깔이 확 죽어 버린다는 거죠 제가 요거를 GIF로 해 봤었어요 음 뭐냐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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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충전되는 그림을 그림이 네 가지 그림인데 네 가지 그림인데 한번 제가 해 볼게요 그림판에 한번 가서 요거잖아요 요거요 자 얘를 한번 제가 잘라 볼게요 다운로드 폴더를 일단 저장해 볼게요 예 이렇게 저장한 거를 다시 한번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이 그림을 다시 그림판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먼저 지우개로 지우개로 이 부분을 지울 거에요 얘를 지우고 다시 저장해요 얘는 3이라고 할게요 3 그 다음에 또 지워요 그리고 얘는 이름을 다른 유로 저장할 건데요 2로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또 지워요 잘라내기로 싹 잘라내도 되는데 한번 제가 지워 볼게요 그리고 얘는 다른 유로 저장할 때 1, 2, 1로 저장할게요 아까 거는 이제 온전한 그림이었고 하나씩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네 가지가 들어간 거죠 얘는 4라고 해 볼게요 그냥 4 이렇게 그럼 1, 2, 3, 4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포토스케이프에다가 여기 보면은 GIF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그림을 가져오는 거에요 다운로드 폴더 안에 가서 이 네 가지를 가져와요 1, 2, 3, 4 그런데 이 네 번째 그림이 좀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그림을 똑같이 한번 더 가져오면 두 배로 연장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그림을 시간을 바꿔요 얘는 150 정도를 둬 볼게요 이것만 선택된 것만 다 150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얘는 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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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이렇게 되니까 4단계에서 좀 시간이 더 지속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저장을 하면 얘가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얘가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장된 거에 가서 요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실행해 보면 얘는 또 못 열어 본다네 예 그럼 이제 이거를 이거를 만약에 아까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플러스 핀 만들기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올려놓고 움직이잖아요 이미지니까 그렇죠 그쵸 예 그래 놓고 일단 빨리 한번 눌러보죠 어디다 있냐면 여기다 한번 넣어보죠 그림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눌러보면 움직인단 말이야 음 그러면 이거를 응용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이걸 응용하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 그림을 하나 가져오고 도자기 그림을 하나 가져오고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음 포토스케이프 상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건 다 지워버리고 사진이 혹시 어디 있는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음 강의 자료에 자 이런 사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사진 아 여기다 하는게 아니라 사진 편집에 들어갈게요 사진 편집에 들어가서 이 사진을 한번 편집을 해 볼게요 그럼 이런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이런 그림 하나 있다가 여기에다가 글을 하나 쓸 수 있죠 빠르고 색깔은 뭐 바꾸면 되겠고 그렇게 하나 썼어요 그렇죠 그 얘를 하나 저장해 어 얘는 다시 다시 저장할께요 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께요 여기다가 1 그다음에 글자를 하나 더 써요 편리한 아 아 아 아 앙 그 전화 왔어요 이때 이 글자는 뺄 수도 있죠 만약에 빠르고 편리하다가 나타날 건지 빠르고 나타나고 나서 2 빠르고 자리를 치우고 편리하다 갈지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음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라고 니 이라고 저장 하겠죠 아 다시 2로 저장하면 그림이 세 가지가 생긴 거잖아요 원래 그림하고 빠르고 편리하다는 글자가 애니메이션에서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 그림 하나 붙이고 이 그림 하나 붙이면 빠르고 편리하다 빠르고 편리하다 글자가 나올 거니까 이 그림은 똑같은데 배경그림은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자기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작품 만드신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 그림 에서 설명해 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설명이 좀 많잖아 설명할 내용이 많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렇게 글자를 넣어주고 0.5초씩 하기 좀 뭐 하니까는 이거를 표시 시간 변경해서 어 200 200이 2초 거든요 200이 2초예요 그러면 빠르고 편리하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순서를 위에 빠르고 밑에 편리하고 뭐하고 뭐하고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싶으면 설명을 추가하면서 저장하면 되고 저처럼 지우고 그 자리에서 다시 쓰면 되니까 뭐 해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설명서까지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만드시면 또 돼요 좀 손이 더 가겠지만 아무래도 만들고 나면 볼 때 좀 낫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글자만 쭉 써서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줄 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면 도움이 되죠 이렇게 포토스케이프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만들기가 요런 식으로 뭐 만들어 가지고 이건 뭐 2018년도 벌써 6월 달 다 돼 가는데 내년도 올해 연말 되면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만들어 보겠죠 예 포토스케이프로요 그렇죠 하나 아까 애니메이션 맞는거 에 이거는 각각 그림을 애니메이션으로 합성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예를 부르면 얘가 4개 동작을 지금 취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게 gif 거든요 다시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요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애니메이션 이라는 게 이런 거에요 예전에 저도 부른 기억을 했어요 여기 공책과 책이 있잖아요 책 책 여기다가 한 장씩 한 장씩 그려 비슷하게 그래 갖고 이걸 이렇게 돌려보면 돌려보면 그림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애니메이션 이잖아요 우리가 뭐 기길랜드 애니메이션도 다 똑같은 거에요 비슷한 그림들을 연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색깔을 칠해 갖고 렌더링 해 갖고 빠른 속도로 돌리면 초당 어 24장을 돌리면 초당 1초당 24 카트가 돌아가면 영화가 되고 초당 30 카트가 돌아가면 드라마가 되는 거에요 드라마 카메라는 우리 일반적인 카메라는 1초에 30 카트를 찍어요 동작을 그러면 아까 저런 거를 1초에 24 카트처럼 만들어서 그걸 1시간짜리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카트 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에요 그거를 이제 연속으로 한 장 한 장 한 장 찍어 가지고 빠르게 휙 돌리니깐 움직이게 나오는 거고 우리는 4개 그림만 넣어 가지고 4개 그림만 넣어서 다시 포토스케이프에 들어가서 본다면 그냥 사진을 편집을 해야죠 사진을 먼저 편집을 해야죠 편집을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 GIF 애니메이션 만들기에 들어가면 아까 다운로드 볼더에 있었던 거 이 그림 처음에 하나 이건 아니고요 이 그림 가져오고 이 그림 가져오고 이 그림 가져오고 이 그림 가져오면 만약에 그림이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그림이 합쳐지는 거죠 합성이 되는 거에요 합성이 되는 거에요 그럼 합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얘를 4가 합성이 되니깐 4가지가 동작 순서대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GIF에요 GIF는 이건 좋아요 PNG는 그게 안돼 PNG 그게 안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GIF는 256 칼라라 그랬잖아요 칼라 수가 별로 없으니까 용량이 작거든요 사이즈가 작고 큰게 아니라 색깔이 적기 때문에 용량이 작아요 그럼 지금은 4카트가 들어갔으니까 4배로 커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PNG 1600만 칼라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4카트가 아니라 40카트를 돌리려고 그러면 사진 한 장에 1메가다 근데 40장에 들어가면 40메가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용량이 되니깐 안 받아 준 거 같아요 그 PNG를 만든 규격을 만든 기관의 단체에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걸 몰라서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GIF는 원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런 핀터레스에서 작은 사진을 올리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올리지 마세요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올리셔야 돼 내가 만든 작품만 올리려고 그러면 1년에 몇 개 올라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만든 건 딱 두고 이것 밖에 없어요 위시리스트는 아직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제가 찾아가서 거기다 올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거 버켓리스트하고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제가 위시리스트를 한 건데 강좌 모음은 제가 만들어서 재강좌니까 올리는 거고요 나머지 이거는 제 사진 아니잖아요 다 남의 사진이잖아 그러면 제가 봤던 책을 가지고 이 책은 어떻어요 저땐어요 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우리 집에 있던 옛날 물건이 있으면 그걸 촬영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옛날 사진들이 있으니까 검색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약간 야한 사진도 올라가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수위는 조절해야지 뭐 어디까지 올릴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종류별로 좀 많이 펼쳐 놓고 많이 보게끔 음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한 거 같아요 저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도움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도움말 항목을 한번 클릭해 보면요 여기에 핀터레스트 기초 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핀터레스트 그 그 제가 파일을 올려드렸잖아요 보시라고 그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보셨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지금 이 비즈니스 계정 가입하셔 가지고 계속 연락 오지 않아요? 메일로 오잖아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그 중에 보면은 핀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핀을 만드는 방법 음 그러니까 핀터레스트 내에서 저장하는 거는 어떻게 되죠? 그냥 남의 핀터레스트를 보고 거기를 내가 저장하면 핀터레스트에 올라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보다가 어? 나 이거 올리고 싶어 내가 블록으로 다니다가 어? 이거 올리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웹사이트 상에서 웹사이트 상에서 핀을 올리고 싶을 때 뭐 내 컴퓨터에 있는 거 올리는 건 쉬운 거니까 근데 웹사이트에서 올리는 방법은 여기 핀터레스트 브라우저 버튼을 설치해야 된대요 핀터레스트 브라우저 버튼을 어디까지 오시냐면은 도움말로 오셔가지고요 여기 도움말로 오셔가지고 핀터레스트 기초 한번 가보세요 핀터레스트 기초 핀을 추가하는 방법론이 있거든요 핀을 추가하는 방법론 이때 웹사이트에서 저장하는 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핀터레스트를 마무리 했거든요 여기 웹사이트에서 저장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핀터레스트 브라우저 버튼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지금 설치하세요 라고 하고 얘를 클릭하면 요런 창이 하나 뜰 거라 어느 브라우저에 달 거냐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에다 하겠다 그걸 크롬에다 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버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럼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하나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그럼 얘를 눌러 주시면 돼요 이걸 우리는 확장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확장 프로그램 여기 생겨요 피가 이렇게 피가 생겨요 브라우저 버튼 확인 페이지 만드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도움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핀터레스트 기초 과정에 들어가 보면 핀을 추가하는 과정인데 웹사이트에 있는 거 웹사이트에 있는 거 얘를 내가 저장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인터넷 상에 보면 이미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그 픽서베이 닷컴 같은 데 가면 이미지 많거든요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를 내가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뜨잖아요 핀 저장이라고 뜨잖아요 이렇게 얘를 설치해 놓으니까 그러면 웹사이트에 저장하겠다 웹 브라우저니까 어떤 브라우저를 쓰냐 이거죠 크롬 브라우저냐 인터넷 익스플로러냐 이거를 가지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쓰니까 크롬에다 놓고 이렇게 브라우저 버튼 페이지라는 걸 누르면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핀 이거 있죠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얘를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다가 우 예를 들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아이스크림 이걸 내가 말해 저장하고 싶다 그럼 얘를 클릭을 하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푸드 쪽으로 가서 예 하고 요거 요거 꽃 같은 거 꽃 같은 거 누르면 플라워 쪽으로 가서 확인하고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예를 클릭하면 어디로 오죠 예를 클릭하면 원래 그림으로 오겠죠 원래 사이트가 픽사베이니까 그렇죠 근데 얘를 고칠 수는 있죠 고쳐가지고 예를 클릭하면 픽사베이 말고 내 블로그로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때는 한번 옮겨 놓고 나서 수정을 해야지 바로는 못하고 응 그러니까 수집할 때 쓰는게 좋아요 수집할 때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다니면서 좋은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그림을 가지고 그냥 얘를 수집을 하면 되죠 예 수집을 해 그래갖고 제가 올리고 싶은 보드에다가 올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만약에 제가 올리겠다 라고 하면 여기 여기 있잖아요 글자 고칠 순 있어요 근데 뭐 픽사베에서 가져온 거를 이 장면이 찍었다 거짓말 할 순 없잖아 그럼 안 되지 그거는 그리고 여기다 저장을 하는데 저장을 하는데 이 출처가 있잖아요 출처 이 사진의 출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진의 출처는 어차피 핀터레스터라는 곳에 있던 사진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픽사베라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픽사베로 가지 않고 이걸 누르면 내 블로그로 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천상 수정을 해 줘야 돼요 처음에 집어넣을 때는 못하고 요거는 수정할 수 있어 처음에 근데 밑에 있는 웹사이트는 이제 수정하에 들어가서 고쳐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저의 블로그에서 올렸던 사진을 지금처럼 방법으로 바로 저장을 하면 그러면 보세요 이제 본인들 블로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블로그에 가면 블로그에 가면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진을 이 사진을 이제 가져와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활성화가 안 되는데 여기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활성화 됐다 지금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요 그림에다 갖다 대면 이게 떠야 되는데 안 뜨죠 지금요 아까는 떴었잖아요 픽사베이는 이렇게 떴잖아 그럼 직접 한번 눌러보죠 뭐 여기 보세요 그럼 이 블로그 내에서 블로그는 또 막아놨나 블로그는 블로그는 그림을 못 가져가게 막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을 가져가는 거를 보통 막아놓은 게 많잖아요 이거는 오른쪽 누르면 여기서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저장 아 이게 더디어 잘 안 돌아가 지금 이건데 이거 여기다 놓고 저장 버튼 검색 검색도 아니고 저장 잠깐만요 이게 어쩔 땐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러더라구요 어떤건 잘 되는데 어떤건 잘 돼요 이렇게 누르면 고르게끔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내가 클릭을 하면 바로 저장이 되니까 되게 편해요 픽서베이는 그걸 오픈해 놓은 거야 자체가 근데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거는 폐쇄적이잖아요 예 그걸 막아 놓은 것 같고 그 사이트 특성이 그러니깐 뭐 방법이 없죠 뭐 그러면은 우리 센터에는 그런 그림들이 어디 있을텐데 여기 있는건 어떻게 되나 볼까요 갤러리들이 있는데 이걸 가져갈 수 있나 어 가져갈 수 있네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니까 셰프가 되는 첫걸음 해가지고 여기 딱 저장이 되네 그럼 얘를 누르면 이건 된다 블로그에서도 그게 지원이 되면 좋은데 지원이 안되면 방법이 없는거죠 뭐 그럼 천상 내 블로그니까 그림을 내가 저장을 해서 직접 올리는 수밖에 없지 그 때는 지금 그림들이 여기 안 떠 블루그도 안 움직이는데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건 있네요 바로 이 그림을 오른쪽 눌러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블로그는 폐쇄적으로 막아 놓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뭐가 많은데 이때 오른쪽에 있는 브라우저 끝에 있는 얘를 누르면 어떤 거를 가지고 할래요 하고 최다 알려주거든요 개방을 해 놓으니까 여기서는 클릭하면 갈 수 있게끔 해 놓은 거고요 하여튼 요 요 핀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수월하죠 핀 버튼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사이트에서 저장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이트에서 저장하는 거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제가 써 볼게요 이게 제 블로그 주소인데 제가 여기다가 핀을 만들겠다 하는데 사이트에 있는 걸 가져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제 블로그 주소를 여기다 붙여 놓으면 이거는 제 블로그 주소고요 이거는 블로그에서 있던 사진들인데 제 거는 아니더라도 네이버 블로그 안에 있었던 네이버 블로그 안에 있었던 그림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안에 있는 거 네이버에서 그림을 이렇게 빼올 수 있는 그림은 다 가져오는 거지 지금 이렇게 네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그림은 꺼내 써도 좋아요 라고 그리고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저작권 표시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저작권 표시를 안 해 놓은 거는 써도 되잖아요 내가 내가 만들었다는 거짓말은 안 할 거니까 써도 되잖아 그럼 지금 여기 펼쳐진 모든 사진들을 클릭하면 다 블로그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원하는 제 보드에다가 선택하고 집어넣으면 그림이 저장되는 거죠 이거 이건 제 보드가 아니고 제 보드는 이 보드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게 제 보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 보드인데 여기다 사진을 뭐 그래 너 넣고 싶은 거잖아 제가 지금 근데 사진을 찾아오는 방법이 내 컴퓨터 이미지를 갖고 있어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PNG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잠깐만 이렇게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아래한 걸로 만들었으니까 안 되고 이러고 이미지 있단 말이야 추석 선물 뭐 추석 인사말 이런 거 이런 거를 내가 올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핀 만들기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올리면 이 그림을 선택하고 올리면 그림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가장 많이 쉽게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사이트에서 저장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제 홈페이지 주소를 한번 제가 넣어 볼게요 제 홈페이지 안에 주소를 넣어 보면 제 홈페이지 안에 그림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제 홈페이지 안에 그림들이 그림이 두 개밖에 없나봐 제 홈페이지 안에는 그림을 직접 올리진 않으니까 그러면 다시 가서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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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네이버 점 컴 이라고 치면 이거 너무 많아 나오려나 네이버에 있는 이미지는 다 나오는 거지 뭐 네이버에 있는 이미지는 다 나오는 거지 제가 네이버에서 찾았잖아요 지금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찾았잖아 그러면 이 포즈에 얼마나 많은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꾸 수영복만 나와 아무리 내가 수영복을 좋아해도 그렇지 예 그 만약에 이 사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해서 내가 여기 푸드에다 올리고 싶다면 푸드 클릭하면 푸드로 가는 거고 이거 눌러 가지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플라워에다 넣고 싶다면 플라워으로 올라가는 거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편하다는 얘기지 요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저장들 사진을 여기다 옮겨 놓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아까처럼 사진을 옮겨 놓고 사진을 옮겨 놓고 사진을 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같이 끌어 그러니까 블로그에 있는 사진이나 네이버에 있는 사진을 검색을 다 해 보는 거예요 거기 사진들이 꺼내 갈만한 사진이 있는지를 그럼 다 여기서 검색을 해 주니까 그 중에서 맘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서 올리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핀을 만드는 과정을 하면 이것도 재미난 그림인데 그렇죠 요런 거 이렇게 해서 올릴 수도 있고 직접 클릭해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 여기서는 목록이 뜨니까 목록 안에다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검색해서 쓰는 방법이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여기서 직접 찾으려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폐쇄적인 공간들이 있어서 저 역시도 제 사진을 누가 못 가져가게 하거든요 링크를 걸어서 가져간 건 몰라도 그래서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핀터레스트 분석을 해 보니까 핀터레스트 분석을 해 보니까 얼마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더라구요 어 제가 이제 핀터레스트 스톱 하기 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핀터레스트는 하긴 했었지만 그때는 다녀가는 사람이 하루에 뭐 7명 10명 근데 지금 노출수 라든지 다녀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제 홈페이지에서 유입되는 거에 유입되는 것들도 어 이렇게 뭐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 음 요렇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로그아웃을 할 거구요 좀 이따 로그아웃 할까요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셔서 도구 더 보기 점점점 누르셔서 도구 더 보기 누르시면 여기 확장 프로그램 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확장 프로그램 안에서 더 많은 확장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더 많은 확장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예 음 잠깐만 음 잠깐만요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크롬 웹스토어 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확장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롬 웹 스토어 라고 해요 크롬 웹스토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앱 소가 아니라 웹 웹 앱은 스마트폰 용 이라고 보통 표현한다 그러면 웹은 인터넷이니까 여기다가 아까 제가 핀터레스 얘기 했었잖아요 핀터레스트 핀터레스트를 검색을 해보면 이 핀터레스트와 연관된 요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장 버턴들 아 이제 걔를 추가하는 거에요 그래서 추가하는데 보편적인 건 이렇게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는데 여기 도움말에 가보시면은 핀터레스 기초 그룹 핀을 추가 수정 삭제 핀을 추가 수정 삭제 그리고 웹 사이트에서 저장 웹 사이트에서 다 그리고 이 핀터레스트 브라우저 버튼을 여기다 핀을 붙여야 되는데 그게 크롬 브라우저냐 인터넷 스플로러 브라우저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난 인터넷 스플로러를 쓸 거야 그러면 인터넷 스플로러에서는 여기 밑에 있는 거를 클릭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크롬 브라우저니까 우리 크롬에다 놓고 나서 브라우저 버튼 페이지를 클릭하면 아까 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창이 뜰 거란 말이에요 아까 여기 있는 거 이거 이거 설정하는 것처럼 이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추가합니다 라고만 눌러주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우리가 이제 인터넷 스플로러를 쓴다 크롬을 사용한다 라는 얘기만 들었을지 크롬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게 좋아요 라는 얘기는 안 드렸었어요 말씀을 그게 우리 수업하고는 좀 연관성이 좀 덜하니까 근데 어차피 여러분 크롬을 쓰실 거라면 크롬 활용하는 것도 많이 하셔야 돼요 크롬 앱스토어라 그래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 그렇죠 그 핀 안에서는 어차피 핀 안에서는 남의 핀이던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제가 핀터레스 내부에서 제가 나무를 검색해 나무 나무를 검색하면 남들이 만든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와 연관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를 가져가고 싶어 그럼 여기 가서 플라우 우드 여기다 저장하면 되고 난 얘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얘를 또 플라우 우드로 가져가면 되고 그럼 안 가져갈래 대병호 선생님 거 잘못 가져갔다 또 욕먹어 2 저 적어 치매에서 가장 소송이 많이 발 발행 발생 되는게 대병호 선생님이에요 근데 저번에 그 미투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으 미투와 또 거기 또 연결이 됐다 그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는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후기에서 또 핀을 이용해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니까는요 보시면 되고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네이버에 있는 걸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해 봐야 되는데 얘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판매자 아이디로 로그인 할 거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할 거냐 잠깐만요 아까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어 판매자 회원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판매자 아이디가 회원이 아니잖아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한번 들어가 봐야죠 뭐 아까 좀 전에 무슨 메시지 많이 나왔었죠 어 맞다 그때 우리 판매자로 들어왔어 했었죠 다시 스마트 스토어 다시 와볼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들어가면은 상품 관리하려면 상품을 등록해야 되고 그렇죠 그때 이거로 라고 죽어 놨었는데 그렇죠 예 상품 등록 복사 등록 복사 등록은 뭐죠 예전에 내가 만든 거 있으면 그걸 복사해서 만들면 되고 상품 등록 상품 등록 상품 등록 다시 상품 관리 상품 등록 잠깐만 제가 제가 문자는 안 왔어요 누가 물건 샀다고 하는 문자는 안 왔거든요 예 상품 Seite weights we 상품명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페 같은 경우 여성 의료 남성으로 뭐 따지는 거 했었을 때 왜 음 으 우리가 직접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건 있어요 홈페이지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블로그 있잖아요 블로그를 그 네이버의 이름으로 쓰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이름으로 근데 내 내 원래 도메인을 갖고 있으면 편리한 거를 있죠 대표적인게 문성 실시 에요 문성 실시도 네이버 블로그를 쓰거든요 근데 문성실 닷컴 들어가면 이게 네이버 블로그 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인데 자기 도메인이 뜨잖아요 이렇게 이름으로 그럼 여기 있는거는 여기 있는거는 네이버에 있는 거에요 네이버 근데 제거 같은 경우는요 블로그에 들어가서 어떤 기사거리를 보게 되면요 요기 주소가 길어지잖아요 주소가 길어지잖아요 클릭할 때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어딜 클릭하더라도 그냥 편리한 건 있어요 편리한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메인을 이제 내가 구매해야지 몇 년 동안 쓸 건지 생각을 해가지고 또 쓰다가 또 기간이 되면은 또 연장을 해야 되고 그 도메인을 또 설정도 해야 되고 세팅도 해야 되고 그게 사실은 불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 이제 조금 궤도가 올라가면은 도메인도 만드셔 도메인으로 여러 번 블로그가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도 해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하셔야 되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렸나요 이런 위젯 만드는 거 설명드렸었어요 말씀 안 드렸죠 왜냐면 블로그만이 아니라서 위젯에 관한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위젯 만드는 것들이 인터넷상에 보면 많이 나와요 저도 처음에 위젯을 음 하다가 안 하다가 이제 위젯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위젯을 만들었는데 위젯이 이렇게 얘는 어차피 제가 사이즈를 맞춰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크기로 들어갔지만 이건 위젯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위젯을 만든 것 뿐이고 이거 근데 나머지는 이거 위젯이고요 나머지는 위젯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다 다르죠 그 저는 이제 블로그에 그 사이드 바가 위 아래로 되어 있단 말이야 좌우가 아니라 그니까는 좌우로 되어 있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위젯이 저기 사이드 바가 있으면 이렇게 위젯을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납작하게 그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옆에다 쫙 펼쳐 줘야지 근데 위젯은 너비가 정해져 있어요 너비 높이는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 높이는 있구요 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 아 아 아 아 으음 복분자 라고 하는 하는 사람이 으 이건 아닌데 이산 위젯이 없네 제가 위젯을 벌어 블로그에 가서 보고 그거를 이제 모양을 흉내를 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게 제 블로그 위젯이 이렇게 길게 나왔잖아요 5개씩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 여러분들도 그 블로그에서 보세요 위젯 위젯 만들기 해 가지고요 검색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뭐 투명 위젯 만들기도 있고 뭐 위젯 크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런 위젯 만들기를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되거든요 음 이걸 따로 공부하러 다니시는 경우도 있어요 따로 공부를 해서 만들기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구요 예 아까 그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서 물건을 홍보하는 것은 뭐 물건을 상품 등록하면 되고 이건 어차피 모바일 홈페이지로 연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 더 좋아요 여기 상품이 썼잖아요 여기 상품이 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까 어디 갔어 이 상품이 상품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야 그 뭐 이 상품을 이 상품을 내 핀터레스 올리면 되잖아요 이 상품을 클릭하면 내 일로 와서 물건을 사게끔 유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게 주소고 여기 주소 어 블로그는 블로그는 특성이 뭐냐면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블로그에 있는 글을 함부로 목폭하게 막아 막아 놓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얘는 쇼핑이니까 쇼핑은 마음대로 봐야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을 여기 보세요 저장 되네 그러면 이거 잖아요 이게 얘가 이제 그 쇼핑몰에 있는 주소니까 이거 복사해 놓고 얘를 저장을 하면 여기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얘를 어디다 올릴 거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뭐 보드를 만들어도 되고 판매 판매합니다 라고 해도 되고 보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판매합니다 라고 보드를 만들고 여기다가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다 저장을 하겠죠 그렇죠 이때 저장을 하고 나서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이 핀을 이 핀을 고쳐야지 연필을 눌러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웹사이트 일로 온 거잖습니까 아까 그 주소 여기 웹사이트 주소 있었잖아요 요 주소 맞춰야 되고 여기다가 최소한 이 물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줘야지 요렇게 해 가지고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볼까요 이렇게 그럼 뭐 이런 글자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뭐 qr 코드 이런건 지우고 판매가 할인가 예상카드 이런거 다 지워버리면 요렇게까지 해서 내가 올리면 하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이걸 볼 거 아닙니까 여기 적혀 있으니까 예를 클릭하면 쇼핑몰로 올 거 아니에요 일로 연결을 해야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주소 잖아요 이 주소 자 이 주소를 잘 보세요 복사를 하잖아요 뭐든지 하이퍼링크를 걸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링크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 자 그러면 제 블로그에 와서 제 블로그에 와서 물건을 홍보하고 싶어 홍보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어디다가 이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글쓰기 포스 쓰기로 해서 제목 외장하드 아까 요 외장하드 물건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웻선 디지털 2테라바이트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걸 한번 써 볼게요 웻선 디지털 2테라바이트 예를 들어서 20만원 20만원을 안 사죠 10만원이면 사르지만 이렇게 이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야죠 내용을 입력하려니까 그림을 가져와야지 그림 그림 그림이 없어도 사실은 가능해요 그게 여기에 있는 링크에요 링크를 클릭해 갖고 주소가 아까 그 판매장에 있는 주소 있었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요 스마트 스토어 주소에요 그러니까는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거죠 직접 음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 물건이 링크 속에 있던 이미지를 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떴잖아 그렇죠 떴잖아 이렇게 요 밑에다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더 적어도 되죠 어 위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판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적어주고 뭐 태그 달고 근데 이걸 그냥 글로 쓸 거냐 이걸 글로 쓸 거냐 아니면 여기다 인용구에다 이렇게 쓸 거냐 아 아 이걸 인용구로 쓸 거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죠 뭐 똑같은 부분은 페이스북 인스타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글을 올린 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걸 판매한다고 썼는데 여기 위에 이미지를 클릭하면 그럼 클릭하겠죠 이렇게 클릭하면 사이트로 갔잖아요 블록 안에서 카드 결제하고 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물건은 여기서 놓고 파는 거잖아 스마트 토어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주소를 링크를 걸어서 홍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핀터레스트에서 홍보할 수도 있고 그거를 또 어디 트위터에도 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 할 수도 있고 이 판매 사이트 링크를 판매 사이트 링크만 넣어주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페이스북도 그대로 이렇게 뜨고 다 뜨잖아요 밴드에도 이렇게 뜨고 밴드에도 이렇게 뜨고 밴드에도 이 주소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림이 뜨거든요 나라는 매장은 스마트스토어 매장 게임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베이스캠프는 블로그를 하되 블로그 안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요 물건이 얼마다 그럼 카드 결제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마트스토어로 넘겨야지 음 그러니까 스마트스토어에 있는 물건을 블로그에도 홍보도 하고 이 물건을 또 핀터레스트에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다 연결을 해야죠 연결을 그리고 연계만 하지 말고 또 블로그에도 글을 올려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핀터레스트에도 그 글 올린 거를 가져오면 되죠 근데 핀터레스트 올릴 때 꼭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페이스북의 페이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광고만 하면 글째나 할 수 없는거죠 아니요 거기도 할 수 있어요 글을 쓰시면 돼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페이지에 스마트스토어를 룡크로 잠깐만요 또 한번 로그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요 그 자 여기 보면은 저장하 사용하지 않음 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페이지들 여러분 페이지가 뭔지 아세요 페이스북은요 페이스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얘기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만의 블로그처럼 운영하는 페이지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페이지를 가서 페이지 만들기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페이지 만드셔가지고 이 페이지 안에다가 블로그처럼 운영하시는 거예요 나만의 전문적인 글들을 쓰는 거죠 여기다가 캐시물을 작성하면 돼요 아까 요거 한번 써볼까요 요거요 얘를 복사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를 누르면 틀어오잖아요 미리 보기가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유하게 누르면 올라가잖아요 누르면 그걸로 가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 돼요 다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림이 꽉 차게 나오진 않아도 약간 아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안에 그림이 좀 꽉 차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보였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그림이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크기가 근데 이제 그림이 상품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거는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짤리는 경우는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림도 하나 더 올려주면 되지 글을 쓰실 때 항상 그래요 사진을 먼저 올리고 하나 사진 올리고 사진을 여러 개 올리면 사진 슬라이드가 되고 슬라이드 쇼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공부하시는 거는 이제 sns 과정에서 sns 마케팅 과정에서 복합적인 걸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게 그거라 sns 마케팅 수업에 들어가서 페이스북 이런 얘기를 하려면 또 핀터레트가 나와야 되고 트위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보신 분들은 또 다시 해봐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묶는 게 쉬운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하나 다 배워서 묶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이미지 말고 주소창만 들고 올 수는 없어요? 주소창 가져올 수 있죠 아까 그림이 되게 꽉차게 안 보이게 되잖아요 사이트에서 저장 아까 예를 페이스북으로 가져왔을 때 갑자기 잘려서 보였잖아요 예예예 그럴 경우 이미지는 없이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과연 잘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미지가 안 뜨네 원래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미지가 떠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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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버튼 누르면 요렇게 메뉴가 뜨잖아요 여기에 이미지에 대한 주소 이미지 된 주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소를 우리가 복사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미지가 만약에 이 사람이다가 여기도 오른쪽 누르면 이미지 링크 주소 그러면 여기다 제가 링크를 붙여넣기 하면 그리고 여기 오른쪽 누르면 이미지 주소는 따로 있어요 솔직히 예 아까는 링크를 보여주는 거고 이미지 주소 복사 눌러 볼게요 그럼 다시 이게 원래 이미지인가 봐요 이게 본래 이미지인가 봐 그럼 이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만약에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잠깐만요 아니 아까 지금 저 스토어 있는 상품은요 사진은 아까 보고 밑에 주소 창만 주소 창만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주소 창만 가져오게 할 수도 있죠 잠깐만 볼게요 그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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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창이 요거 잖아요 그렇죠 요거 주소 창을 복사를 해서 요거다 글쓰기를 하는데 게시물을 작성하세요 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걸 한번 이렇게 배경을 한번 깔아 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v 를 누르면 주소가 들어가는데 주소가 들어가는 순간 자동으로 거기에 있는 이미지를 추출하거든요 그럼 이미지 숨기기 누르면 잠깐만 그렇게 만약에 안되면 뭐 노트를 작성해야 되겠네 노트를 끄는 노트는 또 길어지고 다시 한 번 볼게 요거 말고 요거 일단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려면 천상 주소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지금 얘를 주소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했더니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요거를 빼면 어떨까 얘를 한번 더 볼게요 얘를 왜냐면 앞에 http 이렇게 붙으면은요 그 링크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다시 그냥 한번 글을 써 볼게요 그래 아 그래도 들어가는데 좀 불편한데 좀 불편한데 요 주소를 텍스트로 바꿔야 되는데 텍스트로 바꾸는 게 지금 제품을 태그하는 건 제품을 태그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 요렇게 글자로 써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건데 그 주소를 링크로 걸어야 되는데 링크만 링크만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은 자꾸만 붙어 안 돼 자동으로 그냥 링크가 붙어 버리니까 어떻게 글자를 따로 쓰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뭔가 노트 작성하면 너무 어려워 이건 너무 길어져 구구절절이 일기에서 지 쓰는 거니까 불편하고 불편한 건 좀 있네요 자 요거는 삭제할게요 어차피 연습한 거니까 일반 여기다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컨트롤 v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불편하지 그냥 키보드로 글을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키보드로 글을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블로그에 보면 다른 블로그 판매자 하는 블로그 보면 이미지 없이 이렇게 박스만 갖다가 끼운 것들도 보이거든요 좀 찾아볼게요 아 여기 블로그 안에요 네 블로그 판매자들 보면 한번 좀 찾아봐 주실래요 글을 유형을 저도 좀 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블로그 안에다가 글을 쓸 때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기 아까 그 주소였는데 여기다 이제 글을 쓸 때 여기다가 제목 쓰고 여기다가 그냥 컨트롤 v 를 누르면 이게 링크 걸려요 이 주소를 쓰면 무조건 링크 걸린다고 그러면은 텍스트 텍스트로 해서 붙이면 텍스트로 들어가 주소는 무조건 들어가 버려요 그게 단점이지 텍스트로 무조건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주소 같은 경우는 이런 주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야 주소는 빼고 사진만 보이는 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뜰 거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보세요 아까 이 주소를 이 주소를 다시 한번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붙이면 이렇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 있잖아요 그림 이 그림을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을 삭제하면 주소만 가죠 지금 이렇게 원하시는 거잖아 아니 그건 안 듣고 아까 그 막 이 전에 박스만 보이는 것들은 꽤 보이는데 한번 다시 해 볼까요 그냥 주소를 붙여요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링크 주소고 얘는 그 결과 주소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 박스가 보기 싫은 거잖아요 이 사진이 그럼 얘를 X 누르면 얘는 사라지고요 요거는 요것도 없애려고 그러면 지우기 요치 휴지통 그럼 여기 가서 휴지통 그건 가능해요 자동으로 붙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렸는데 사진이 너무 안 보이니까 잘려가지고 슈팅은 흉하죠 얘는 그림이 세로 그림인데 세로 그림인데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가로그림만 들어가는데 페이스북은 그거를 못 자를 거에요 자 복사해서 붙이면 얘를 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되지 그렇게는 뺄 수는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주소 이거는 고치면 돼요 홍길동 하고 고치면 되고 얘를 상태에서 이 글자는 고치고 게시를 하면 그림은 안 올라가고 그림은 안 올라가고 아까 그 박스만 박스만 또 사라졌나 에이씨 다시 수정 얘를 뺐잖아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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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아 꼭 속을 세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지운 거잖아 이렇게 요것만 나오면 되잖아 이거 그럼 게시 다시 가서 보면은 아 아 아 수정 이거잖아 이거 이거 다 지워자는데 얜 안 되네 예 페이스북은 거지 같네요 역시 네이버가 짱이야 역시 네이버가 짱이야 네이버는 그게 잘 되죠 그렇죠 이렇게 몰라 얘도 최종적으로 발행을 해 봐야 돼 네이버는 그렇게 보이는 건 많지 아 이렇게 보이네요 네이버는 그렇게 보이는 건 많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올리시면 되죠 그건 삭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되게 정밀한 거 좋아해요 정밀한 거 되게 타령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굳이 별것도 아닌데 왜 그걸 따지는지 풀빵을 사먹으러 갔는데 풀빵이 무슨 두께가 두꺼워요 얇아요 뭐 이걸 따지는 거야 어디 호텔 케이크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거를 따지르고 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정밀한 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사용하는 한글 워드 플러스 있잖아요 아래한글 이런 거예요 2010 이게 MS 워드랑은 비교가 안 돼요 아래한글은요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별의별 걸 다 요구해요 그 안에다가 그런데 MS 거는 그냥 뚝딱 뚝딱 하면 답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야 그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쪽 문화가 정밀한 거를 만들 수는 있는데 굳이 그거를 만들려면 포토샵은 정밀도가 있는 정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는 그냥 정밀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뚝딱 뚝딱 하는 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편하게 막 쓰는 거지 그게 나라에서 생각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국민성도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일단은 불필요한 거는 제거로 됐고요 저도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우리 선생님 질문하신 대로 이 상품이 위안에가 잘리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올렸어요 그렇게 그런데 요구하시는 거를 저도 수령을 해보려고 해보니까 저도 오늘 한 수 배웠죠 강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강사가 제일 몰라요 그냥 아는 대로 설명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제 많이 배워서 저도 이거는 삭제해야죠 그렇죠 판매할 거 아니니까 핀을 삭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드도 삭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드는 뭐 이따가 제가 삭제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네만 어부라고 하는 걸 한번 제가 검색을 해 볼 건데요 지네만 어부는 모바일 홈페이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있고 고객 리뷰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주문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지네만 어부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쭉 이미지들이 들어 있어요 트위터도 있나요 이건 이제 해시태그에 있는 트위터가 같은데 이 사람은 소확행 지네만 어부를 해 가지고 태그를 걸어 놨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을 했었나 보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고요 모바일 홈페이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문하는 것을 누르면 이 주문하는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주문을 하려면 어디로 들어간다 블로그에 설명을 해 놨어요 여기 지금 지네만 어부에 여기 여러 가지 이런 걸 설명을 해 놨단 말이에요 이 설명을 모바일 홈페이지에다가 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는 블로그에다가 설명을 다 해놓고 나서 이 블로그 안에다가 설명해 놓은 것을 링크를 걸어 주는 거죠 참 적절히 잘 한 것 같아요 뭐 물회 그럼 물회 설명을 누르면 물회 설명하는 링크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니까 이 재료 받아 가지고 뭐 이런 거 해서 육수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집에 와서 버무려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쫙 해 놨단 말이에요 좋네 이렇게 물회는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링크 걸려 있으니까는 링크 걸려 있는 것을 보시면 되고 이쪽 지역 파란 거는 바로 가고 빨간 거는 돈을 더 내고 그런가 보죠 서울은 그냥 무료인데 서울 안에 이 지역은 돈을 내야 되고 지역에 따라서 자 결제 송금 주문 클릭하세요 뭐 카드 결제 클릭하세요 그러면 카드 결제는 네이버 페이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클릭하면은 네이버 페이에 그 스마트 스토어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물건들이 쫙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작업하면 되는거죠 이렇게 또 물건이 하나 아홉 가지네 아홉 가지야 여기는 아홉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 놨어요 그 다음에 요 페이스북이고요 저도 사실은 페이스북에 지네먼 어브가 뜬 걸 보고 알게 됐던 거에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이제 사진들 올라간 것도 이제 보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거 이 사람은 이 영업을 되게 잘 하는 거에요 여기에다가 물건을 해 가지고 지금 구매하기 버튼 누르면 일로 오게끔 링크를 걸었죠 기원 페이지에도 링크를 걸고 하는 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 수 있어요 아직 버튼을 안 만든 거니까 버튼 만들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잘 쓴거죠 뭘 주문하는 거야 그럼 눌러보면 바로 사이트가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서 먼저 보여주고 여기서 1로 넘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서 클릭하면 1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일단 1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일단 설명을 했어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실제로 설명을 봐야 되니까 설명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그람수 다 체크해 가지고 재료 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하는 과정은 어차피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면 되니까 잘 해놨어요 진짜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지네먼 어브라고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생선회를 주문하고 그런 용도로만 쓰다가 보니까는 블로그 또 스마트 스토어 페이스북 연동하는 게 모바일 홈페이지랑 4가지잖아요 4가지 연동되는 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물건을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시네먼 어부도 그렇고요 아니 마루와 라고 하는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니 마루와 아니 마루와 공방역이 있네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있으니까 이건 아니 마루와 공방 태그 붙어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가방 만들고 이런 거를 이렇게 올려놨네요 그렇죠 이건 태그고 이거 또 로그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빠져나가서 좀 볼게요 여기에 여기에 포스케어도 쓰네요 아니 마루와 가죽공방이라고 하는 포스케어 이미지를 여기다 올려놨네요 이미지도 제가 포스케어는 설명 안 드렸죠 예 이미지 올리는 그 다음에 여긴 블록이네요 모바일용 말고 PC용으로 한번 볼게요 PC용으로 아니 마루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글이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공지사항에는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요것만 써놨네 수업재끼고 가죽시장에 다녀왔어요 어 가족 가죽시장인가 보죠 어 근데 여기는 저장하게끔 해 놨는데 이 블로그는 이거를 공개해 놨나봐요 이렇게 아까 아이콘들이 뜨는 것 같은데 예 요건 안 뜨고 이건 뜨고 이것도 뜨고 예 요런거 오 오 가죽이 이렇게 생겼네요 막 장식도 이런것도 있고 이건 가죽이 이것도 가죽인가 제지 가죽을 요런거 이거는 지갑 안에 이렇게 에 들어가는 거 같네요 뭐 이런거 어 핸드백인데 겉에 이렇게 장식을 했나보죠 어 어 예 요런 작업들을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를 또 봐야 되는데 네 음 음 여기 작품들이 있네요 110개 요런거 어 이렇게 사진을 어떻게 찍었나 이렇게 밑에 뭐 차를 대고 천을 깔고 찍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윈자 바닥에다 까는게 아니라 무슨 이렇게 이게 가방이 껍데기인데 이거 카바인데 그거 아닙니까 맞죠 가방 카바 네 예 거기다 올려놓고 가방을 찍은 것 같아요 아 요거 요렇게 똑딱이 단추로 좁힐 수도 있고 뛰면 펼쳐지니까 넓게 나올 수 있고 요거 요렇게 여기 요렇게 악어 시계줄 이거 시계줄 만들려면 이거 어려울텐데 아니마루아 이렇게 로고 찍혀있네요 그렇죠 길이 다 맞춰가지고 뭐 하셨겠지만 예 어머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네요 흐흐흐흐 음 요렇게 찍었네요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이게 뭐지 무슨 뭐 받침대 같은데 음 이게 시계줄도 만들어서 예 어 아니마루아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아니마루아 여기 사이트 들어가는게 없다 그걸 안 만들어놨네 프로필이 있으려나 프로필에도 없는데 에이 불편하다 포스는 안하셨나봐요 이 분은요 포스를 글은 많이 쓰셨어요 글은 많이 쓰셨는데 어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뭐 하고 이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이 그냥 소소한 일상을 촬영해서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나빠 보이진 않네요 꾸준히 쓰는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재봉틀로 쓰는 편지 뭐 검색해 볼게요 어 블로그에 가서 재봉틀로 쓰는 편지 뭐 이렇게 써있네요 재봉틀로 쓰는 편지 뭐 이렇게 써있네요 그쵸 재봉틀로 쓰는 편지를 기억하기가 좀 그렇겠지만은 재봉틀로 쓰는 편지가 여긴가 아닌데 이거는 이 분은 따로 본 글인데 이거는 뭘까 이 분 같은데 파워블로그 2009년 파워블로그 하셨네요 예 재봉틀로 쓰는 편지 라고 하는 거를 이 분은 또 흉 흉 흉 예 여기 같은데요 여기 재봉틀로 쓰는 편지 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소소한 그림을 여기다 넣었어요 깨끗하게 그냥 근데 배경은 뒤에 모른종이를 깔아놨네요 글은 그죠 글 목록이 글 목록이 없는데요 일단은 다른 그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예 그때 카테고리가 나오네요 첫 화면은 없잖아요 이 첫 화면에는 이렇게 간단한 프로필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줄여놨어요 줄여놨어요 다녀간 블로거 뭐 여기 최근 댓글 뭐 이런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왼쪽에 카테고리가 쭉 있습니다 글을 많이 쓰신 건 아니에요 549개 면 많이 쓰신 건 아닌데 2009년도에 아주 예전에 생활공예 생활공예 분야에서 파워블로그로 선정이 되셨어요 꾸준히 글을 쓰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자기 책 소개하는 내용을 쭉 해 놓은 것 같구요 여기에 바느질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펜들 어두운 원단용 밝은 원단용 이렇게 해가지고 원단에다 그려가지고 그렇지 아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드르륵 박아야 되니깐 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블루거 자체는 화려하지는 않아요 화려하지는 않아요 화려하지는 않아요 오 요거 요거 카메라 파우치인데 예쁘다 아 얼마나 튼튼할까 가도 걱정이네 카메라라고 하는게 예쁘게 담아서 갖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막 움직일 때는 완전 전쟁터거든요 이분은 그냥 이렇게 촬영도 하시고 다 하시네 이렇게 아 이렇게 수업하는 모습을 촬영하셨네요 누가 음 음 이런 것도 만들고 저도 어릴 적 기억나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재봉틀이 있어가지고 그 저희 재봉틀을 어머님 쓴 재봉틀을 이제 저희 형수가 가져가셨는데 집에서 그거 갖고 잘 만드시더라고 손재주가 있어서 아까 제 위시리스트에 버켓리스트 말고 위시리스트에 하나 올릴 거예요 제가 재봉틀을 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뭐 하여튼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늘려 봐야죠 뭐 근데 재봉틀 산다고 그러면 또 쫓겨나겠죠 흐 이런거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한번 가볼게요 카카오스토리 여러분들 카카오 카카오스토리란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는데 카카오 라고 해서 카카오톡스토리그룹 채널 근데 카카오스토리그룹은 이제 안합니다 서비스가 멈춰졌거든요 밴드에 밀렸는지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스토리를 들어가보면 로그인을 한번 해 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공방님이 피를 저장하셨다고 이렇게 또 문자가 와요 예 자 볼게요 KBS에서 이런게 왔네요 대장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방송에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이런 거로 이제 살해자들을 모집하나 보죠 음 제 친구들이에요 제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뭐 친구 신청 제가 신청을 보내는데 답변이 없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있겠죠 그냥 제가 좋아서 여기다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글을 올리면 그 글을 보고 좋아요 라고 답변해주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럼 일단은 카카오라고 하는 것은 카카오톡이라는 개념에서 펼쳐보시면 돼요 카카오톡은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하고 연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카카오를 이제 그 소소한 블로그처럼 글을 쓰게끔 페이스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여기 잠깐 한번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조금 진한 책인데 카카오스토리 마케팅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책에 나와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왜 페이스북을 전 세계적으로 쓰는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안 하고 카카오스토리를 하느냐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가장 큰 게 뭐냐면 카카오는 3대가 걸쳐서 3대를 걸쳐서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애들 이렇게 3대가 걸치기 때문에 다양하게 형성이 가능하고 페이스북은 젊은층 노년층 뭐 이렇게 장년층 이렇게 좀 달라지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친구를 사귈 때 2, 30대 친구 연령층하고 친구를 안 매기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있어요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다 친구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카카오는 그렇지 않거든요 카카오 안에다가 많은 글을 올리세요 많은 글을 올리시면 적어도 쉬워요 올리는 거는 아까 요거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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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만약에 복사를 해서 여기다 그냥 글을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글을 쓰겠다라고 하면 링크를 거는 거잖아요 그냥 붙여넣기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요 아까 선생님 질문하신 대로 링크만 보여주고 싶을 때는 그냥 글쓰기 들어가서 뭐만 누른다 링크만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들어가요 근데 이해가 아니라 그 링크를 직접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누르면 그 정보가 여기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보이는 거고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블로그에 있는 기사거리를 블로그에 있는 기사거리를 여기다 쓰실 때는 블로그에 있는 기사거리를 똑같이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블로그 기사거리에 있는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 주소 이 강의를 내가 소개합시다 그러면 이 url 있잖아요 url만 복사해서 이걸 복사해서 글을 쓸 때 글을 쓸 때 링크에다 글을 쓰면 돼요 링크 그러면 링크에 글을 붙이니까 거기에 있는 정보가 보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제목 쓰고 이렇게 쓰시면 가능은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썼던 거예요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스토리에서 벗어나면 더 스토리 채널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벌려 놓으면 또 그렇고 음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작품을 만드시고 나면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블로그에다가 자세하게 홍보를 하셔야 돼요 블로그에다가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 쫙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밴드에다가 링크를 거세요 메모를 해 드릴게요 베이스 캠프는 뭐다 블로그에요 새로운 상품을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물론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블로그에 블로그에 자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한 URL 블로그 주소를 블로그 링크죠 링크 주소를 이제 퍼 날라야죠 어디 어디에 날까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트위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밴드에도 해야 되고 타카오스토리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있었죠 모드웻 모드웻이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보내야 되고 저도 그래요 제가 강좌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강좌가 만들어지면 강좌 내용을 여기저기서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얘를 쫙 틀어놔요 체험페이지 가서 체험페이지 가서 여기 있는거 다 클릭 클릭을 해요 이거는 다 제꺼지만 제꺼지만 여러분들은 여름만에 여기 밑에 주소를 제가 다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 핀터레이스 트위터 페이스북 해가지고 다 링크를 걸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 쓴 거를 여기도 등록하고 저기도 등록하고 저기도 등록하고 다 해야죠 그 과정을 하셔야 돼요 오늘 수업한 내용은 그냥 제가 홈페이지 공부방에만 올려요 오늘 거는 이제 다음 3,4분 기트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다 링크를 걸어서 올릴 거거든요 어 또 하나 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유튜브죠 유튜브 유튜브는 이건 동영상이잖아요 사실은 동영상 동영상이니까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새로운 상품을 만들을 때 그걸 블로그에다 올릴 때 블로그에 올릴 때 동영상으로 제작한 거는 유튜브에 올리면 좋죠 그래서 어 구독자가 일정 인원수가 되게 되면 되게 되면 인원수가 또 넘어가면은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어제 통장에 수익금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직 확인을 못해봤어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뭐 용돈 차비 정도는 나오겠지 뭐 예 그거 있으니까 좋더라구요 근데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과정은 따로 이제 개설을 해서 다른 센터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겠지만은 요즘은 이제 먹방이니 무슨 뭐 이런 거 쿡방이니 체험하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동영상으로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작품 만드신 거를 올리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여러분 블로그로 유입이 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음 오늘 공부하신 거는 공방에 오시면 공방에 오시면 여기 이제 대출이 올라갈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혹시나 이 공방에 없으면요 공방 2로 오셔야 돼요 두 번째 공방으로 오셔야 돼요 종강이 되면 제가 공방에서 옮기거든요 공방 2로 거기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종강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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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